왕보는 학업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학교에서 많은 여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 존경은 그가 선배인 왕보에게서 느껴지며 선배는 감탄을 표현합니다. 오 왕보 너 정말 대단해 다시 한번 1등을 차지했어. 왕보 내가 너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 주변 여학생들의 존경을 받은 왕보는 겸손하게 답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만 저는 이미 사귄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인이 있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학원에서 미인 대회에서 선발된 여왕 모든 남학생들이 상상하는 여신인 짜오샹입니다. 왕보의 인상적인 외모는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여자친구의 행복을 위해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아무리 힘든 일도 기꺼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장님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정말 이 일이 필요해요. 사장님은 동의하지만 조건을 세웁니다. 좋아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게 화장실 청소도 담당해야 해? 왕보의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만 그의 가족 배경은 꽤 평범합니다. 그는 튜터, 식당 서버, 심부름꾼 등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맡아 일합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여자를 위한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함입니다. 왕보는 소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는 반면 여자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다소 맹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왕보의 다양한 재능은 학업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발휘되어 그가 다양한 재능을 지닌 사람임을 입증합니다. 화면에 종말의 문을 지나라는 텍스트가 나타나고 왕보는 C9수며 드디어 문을 통과했군. 짧은 시간 동안 게임을 했을 뿐인데 한 달의 인생을 써버릴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한다. 그 순간 화면에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난다. 챌린지를 완료한 후 당신은 가장 짧은 시간에 통과한 플레이어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자원을 수집했습니다.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에 입장하시길 초대합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죽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물론 위험이 클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의하거나 거부하실지를 선택해 주세요. 왕보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린다. 이게 뭐지?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에 들어간다고 게임의 보상인가? 아마 사귀겠지? 알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언급되었고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죽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니 진짜 목숨의 위협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재밌는 걸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보상은 더 클 거야. 이미 게임을 쉽게 통과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어. 인생을 허주로 살 수는 없지? 이런 생각으로 왕보는 동의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짜증이 난 왕보는 손가락을 탑탑하고 투덜거린다. 왜 아무 반응이 없지? 내가 이걸 논센스로 취급한 게 맞았던 것 같아. 단어가 멈춘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정답을 제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상의 세계를 넘어선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종말의 세계로 자유롭게 모함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플레이어들은 시스템의 규칙을 철저히 이해할 것을 권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 종말의 세계에서 죽는다는 것은 플레이어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플레이어는 종말의 세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세계에서 7일간 살아남아야만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 세계와 종말의 세계 간의 시간 비율은 1, 7로 현실 세계에서 하루는 종말의 세계에서 7일입니다. 넷째, 플레이어는 두 세계 간의 비생물체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종말의 세계는 법이 없고 무자비한 장소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종말의 세계에서 생존을 우선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종말의 세계는 4시간 후에 열릴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이에 따라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왕보는 생각했다. 그렇다. 현실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종말의 세계에서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내가 귀중한 아이템을 계속해서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4시간이 남았으니 7일 동안 나를 지탱해줄 아이템들, 음식과 음료수, 군용, 배낭, 쌉, 배터리가 있는 물통, 전기라이터를 빨리 사야겠다. 왕보는 빈 지갑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주 차오샘과의 데이트가 내 재금을 완전히 바닥냈어. 두홍페이와 리핑에게 조금 빌릴 수밖에 없겠네? 두홍페이와 리핑의 방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 너는 곧 지게 될 거야. 저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야. 바보야, 꿈도 꾸지마. 내가 곧 상황을 뒤집을 거니까. 문이 열리며 왕보가 들어왔다. 두홍페이와 리핑은 그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럴 줄 알았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너는 오랜만이지? 자오샘이 너를 쫓아냈어. 하하, 왕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사실 너무 민망해서 그냥 왕보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한 두 사람은 동시에 현금을 내밀었다. 자, 다 가져가. 자오샘에게 쓰는 것 걱정하지 마. 너 자신에게 뭔가 좋은 걸 대접해야 해. 맞아. 이 아이는 모든 면에서 똑똑한데 자오샘 앞에서는 아이큐가 제로로 떨어지니까 왕보는 즉시 돈을 받지 않고 물었다. 그런데 너희 생활비는 어떻게 해? 두 사람은 왕보에게 돈을 건네며 그를 밖으로 재촉했다. 이젠 말 그만해. 가져가고 가. 우리는 이해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다니 뭘 하려는 거야? 방을 하나 빌려. 잘 지내. 친구야. 안전이 우선이야. 왕보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중얼거렸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자, 이제 더 이상 잠깐 놀지 말고 서둘러가. 그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거품 전쟁이 계속될 거야. 두홍페이와 리핑은 왕보가 어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재빨리 문을 닫고 게임을 재개했다. 왕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형제들아, 내가 아포칼립스로 돌아와서 부자가 되면 너희 둘이 편하게 살게 할 거야. 필수품을 구매한 후 왕보는 기다릴 수 있는 외진 곳을 찾았다. 음식과 쉼터 모두 챙겼어. 대충 따지면 7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가족은 신성한 유래의 삽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군용 삽이 있어. 이 신의 도구들로 보물이 발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 현실 세계에서는 하루 정도 사라질 것이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짜오샌이었다. 그녀가 오늘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학술 보고서를 끝냈는지 몰랐다. 바쁘겠지만 그는 우선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전화가 연결되었고 짜오샌이 물었다. 안녕 왕보. 무슨 일이야? 왕보가 대답했다. 별일 없어. 샌샌. 내일 일 때문에 내일이 아닌 다음 날에나 돌아올 것 같아. 좋아. 괜찮아. 사실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 하하. 나 기억하지?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아. 사실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믿어줘. 내게 놀라움을 줄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조생은 전화를 끊고 옆에 있는 소년에게 물었다. 누구였어? 이렇게 늦게 전화하다니. 그가 말하는 동시에 조샌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려 손을 내밀었다. 얼굴이 붉어지며 조샌는 대답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계속하자. 호화로운 차 안에서 방해받은 왕보는 자신의 전화기를 찡그리며 바라보았다. 아 신호가 나쁘네. 왜 이렇게 갑자기 끊겼지? 괜찮아. 시간이 없다. 대체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이유가 뭐지? 왕보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니 주위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황량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진짜로 내가 다른 세계로 이동한 건가? 이 낡은 건축물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해. 그래. 그래. 만약 이게 포스트아포칼립스 시나리오라면 좀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왕보는 좌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자.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곳곳에 좀비가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7일. 이제 충분한 물과 식량이 있어. 여기에서 더 많은 보급품을 모으려면 상황을 탐색하고 이 세계에 대해 좀 더 이해해야 해. 이 제한 게임의 모험 정신을 발휘해야겠다. 왕보는 이 현실 게임의 탐험 과정에 착수했다. 그는 군용 삽과 위험에 대비한 비상용품을 가지고 첫 번째 문을 능숙하게 통과했다. 두 번째 문을 지나면서 그는 좀비가 적은 경로를 선택하여 안전한 길을 찾았다. 세 번째 문도 능숙하게 통과하며 좀비가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피했다. 이 도시의 좀비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으며 좁은 터널에 느릿한 것들보다 반응이 더 명확했다. 네 번째 문을 지나면서는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다섯 번째 문을 지나면서 왕보는 좀비가 소리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좀비를 성공적으로 유인한 후 왕보는 여정을 계속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그는 좀비를 피하고 보물을 찾으며 며칠 숨는 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불안한 기분을 느꼈다. 만약 하위 수준의 좀비라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종말 세계에서 다른 인간과 마주치는 것은 좀비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왕보는 먼저 숨기로 결정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로 했다. 그는 달리며 중얼거렸다. 여기 사는 주민들인가? 아니면 나처럼 여기로 소환된 건가? 하지만 그들이 누구든 종말의 세계에서는 모두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자원을 차지하는 게 목표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정말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좋아. 이 집에는 2층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이니 방어하기 쉽고 공격하기 어려워. 숨이 가쁘게 차오르면서 왕보는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군사 삽을 단단히 쥐고 그는 밖을 바라보았다. 인간이든 좀비든 이 지형은 확실히 나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왜 이렇게 누군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그들이 이 난이도를 알고 물러서는 걸까? 왕보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머리 위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얼굴이 나타났다. 그 형체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뛰어내렸다. 소음을 듣고 왕보는 급히 머리를 들고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수확할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인물이 땅에 착지하면서 충격으로 쌍봉이 살짝 흔들렸다. 왕보는 저절로 상쾌하다. 이 물이 정말 상쾌하다. 라고 외치고 말았다. 붉은 머리 소년은 왕보를 향해 껌을 휘두르며 물었다. 초보자가 하는 말인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식량과 물자를 비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 칼을 제어할 수 없을 거야. 눈이 휘둥그려지고 당황한 왕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잘못 오셨어요. 붉은 머리 소년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장난치는 거냐? 그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가방을 내놓든지 내 칼을 맞이하든지 색세는 동안 생각해. 붉은 머리 소녀가 카운트를 하자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가방을 어딘가에 숨겼어야 했는데 새 길을 찾았어야 했다. 이 음식 창고가 없으면 7일 동안 어떻게 살아남지. 하지만 눈앞의 상대는 겨우 작은 적이야. 여전히 내가 운 위를 점하고 있어. 빨간 머리 소녀가 새 길을 마치자 왕보는 예상치 못하게 군삽을 휘둘렀다. 민첩한 소녀는 잭 빠르게 백스프로를 하여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왕보는 삽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너는 먼저 내 음식을 훔치려 했으니 나를 탓하지마. 빨간 머리 소녀는 그의 몸에서 약점을 찾기 위해 주름을 잡으며 집중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르대 왕보의 몸에서 세 군데 취약점을 차며 세 번의 둔탁한 소리를 했다. 왕보는 침을 한 모금 뱉으며 뒤로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혀서 쓰러졌다. 빨간 머리 소녀는 그의 목에 칼을 위협적으로 대며 말했다. 움직이면 경동맥을 잘라버릴 거야. 왕보는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당치 않도록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배낭에는 통조림 고기와 마른 양식이 있어. 우리 둘이 나눠 먹기에 충분해. 협력하자. 빨간 머리 소녀는 통조림 고기에 대해 듣고는 침을 흘리며 물었다. 진짜야. 왕보는 속으로 땀을 흘리며 생각했다. 이 작은 애는 통조림 고기 얘기만 듣고도 눈이 반짝이고 미친 듯이 침 흘리네. 세상 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나봐. 기회를 느낀 왕보는 조용히 전기총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빨간 머리 소녀는 여전히 위험을 모른 채 성급하게 말했다. 어서 배낭을 열어봐. 고기 먹고 싶어. 그의 어린 여동생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날카로운 반격이 있었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빨간 머리 소녀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몸은 마치 마비된 국수 더미처럼 힘이 없었다. 왕보는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너 정말 굶주린 것 같아. 하지만 나를 강탈하거나 위협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알겠지? 사실 왕보는 그 소녀에게 연민에 찬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하게 고기 조각 하나와 물병 하나를 꺼내놓았다. 이걸 먹어. 교환으로 생각하고 칼도 너에게 줄게. 왕보가 떠나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저녁을 거의 내 입에서 차버릴 뻔했다. 빨간 머리 소녀는 손에 음식을 들고 고기를 베어물고 포도 주스를 마셨다. 둘 다 유통기한이 지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을 분수처럼 뿜어냈다. 왕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숨을 곳을 찾아야 해. 이 아포칼립스 환경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이 죽은 자들보다 더 무섭다. 갑자기 두 사람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놔. 주저하지 말고 너의 자원과 무기를 던져버려. 그러면 죽이지 않을 거야. 왕보의 표정은 경계로 변했다. 이전에 발생한 소음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온 것 같아. 하나의 파도에서 다음 파도로 정말 오싹한 시작이네. 생각에 잠겨있던 중 야구방망이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휘둘러졌다. 왕보는 재빨리 삽 손잡이를 들어 막았다. 끝났어. 그들은 셋이고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어. 전기총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 다른 두 사람은 왕보가 리스트레인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 그의 백팩이 무겁게 가득 차 있어야 해. 음식이 많이 들어 있을 거야? 아니면 그의 살만으로도 우리에게 한 끼는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들이 그의 살을 노려보자. 왕보는 위험한 움직임으로 칼을 뽑았다. 칼날이 외눈빡이 남자의 손목을 가르면 알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는 소리치며 말했다. 조심해. 이 녀석은 삿뿐만 아니라 다른 칼도 숨기고 있어. 피가 쏟아지자 대머리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너 다쳤어. 빨리 출혈을 막아. 아니면 피 냄새에 무리의 워커들이 다가올 거야? 눈이 가려진 남자는 상황을 인식하고 고통을 눌러 참았다. 왕보는 이 기회를 잡아 도망쳤다. 수박 껍질을 피하다가 코코넛 껍질에 걸려 넘어지는 듯. 종말 상황에서의 생존은 정말 스릴 넘쳤다. 한참을 달리던 왕보는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마주하게 되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쳤다. 오시니어. 왜 나를 이렇게 조롱하십니까? 대머리 남자는 조롱하며 다가왔다. 계속 도망쳐. 계속 도망쳐. 너 같은 멍청이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다른 눈으로 왕보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머리와 팔은 이제 내 것이야. 내가 그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야. 대머리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패거리를 다치게 하다니. 응? 왕보는 속으로 욕을 했다. 끝났다. 상황이 좋지 않다. 새 남자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다가왔다. 근처 지붕에서 빨간 머리 소녀가 여유롭게 통조림 고기를 먹으며 아래를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냥 신입이야? 식사를 마친 다른 소녀가 조용히 뛰어내렸다. 대머리 남자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말했다. 걱정 마.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이지는 않을 거야? 천천히 고문할 테니 우리 갱 리더의 공포를 이해하게 될 거야? 왕보는 뒤에서 빨간 머리 소녀를 보고 눈이 커졌다. 빨간 머리 소녀는 입술에 아직 음식 자국이 남아있었고 손으로 조용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자 낮은 비명이 메아리쳤고 대머리 남자와 외눈박이는 놀라 뒤를 돌았다. 그들이 본 것은 혈원이 가득한 자신의 동료가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외눈박이는 급히 소리쳤다. 보스 조심해. 빠른 움직임으로 빨간 머리 소녀는 높이 뛰어올라 대머리 남자의 뒤로 솟아올랐다. 그녀의 발은 대머리 남자의 머리에 단단히 닿았다. 그가 소리치기도 전에 소녀의 발에 충격이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다. 왕보는 그 소녀가 아름다운 킥이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줄 알았다. 머리를 부여잡고 대머리 남자는 소리쳤다. 너 철두철미한 머리 기술을 익혔구나. 그는 말을 마친 후 대담하게 야구방망이를 움켜잡고 앞으로 돌진했다. 빨간 머리에 소녀는 손을 내밀며 왕보에게 그것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왕보는 적이든 동맹이든 상관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던졌다.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그 미터 유스큘러 브룩트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다. 빨간 머리의 소녀는 칼 손잡이를 꽉 잡고 대머리 남자의 약점을 분석하며 눈을 바짝 가늘게 떴다. 그녀는 빠른 동작으로 칼날을 그의 연약한 목에 깊숙이 찔렀다. 그 목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고 왕보는 신선한 피가 간장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며 척척한 오싹함을 느꼈다. 이식인종들이 죽을만한 존재라는 것은 알겠지만 직접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왕보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두목이 미터 유틸레이티드 된 모습을 보고 한쪽 눈재진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왕보는 재촉했다. 빨리 쫓아가. 그 자가 도망가서 증언을 불러오면 문제가 될 거야? 빨간 머리의 소년은 왕보의 빠른 판단을 보며 그가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왕보의 배낭을 잡아당겨 그를 끌어당겼고 그녀의 가슴이 다시 한 번 흔들렸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야. 나를 따라와. 방금 소음이 너무 컸고 신선한 피 냄새가 나니까 여기서 좀비뼈가 몰려올 거야? 그런 말을 하며 그녀는 왕보의 손을 잡고 뛰어갔다. 내가 오른내기를 한 것 같아. 이 소년은 아마 좋은 사람일 것이다. 내가 그녀의 최종 경계를 넘지 않는다면 그녀는 이 아포칼립스에서 소중한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 왕보는 건물에 서서 그들이 방금 있었던 곳을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빨리 붐비고 너무 위험해. 한 시간을 뛰는 게 고등학교 시절 매일 뛰던 것보다 나 이제 안전해. 고마워. 왕보가 고마움을 전하려고 돌아서자 다시 칼날이 그의 목에 닿았다. 왕보는 검지 손가락을 들어 다시 우리 같은 편 아닌가? 라고 물었다. 빨간 머리 소년은 인간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어 언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전기 장치를 바닥에 내려놔 라고 대답했다. 왕보는 두 손을 들어 항복의 뜻을 표했다. 도발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왕보는 천천히 스턴건을 바닥에 놓았고 빨간 머리 소년은 여전히 이전 사건에 불만이 가득해 총을 차기만 했다. 왕보는 그 후 배낭을 뒤지며 하지만 너가 나를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면 더 맛있는 걸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맛있는 것들 이라는 말에 빨간 머리 소년은 참지 못하고 기대감을 가졌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여러 가지 음식을 왕보 앞에 두며 그냥 여기서 칠 일만 있게 해줘. 그러면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말했다. 빨간 머리 소년은 입술을 앓으며 신나서 뭐 다 줄게. 라고 말했다. 다행히 왕보는 많이 가져왔다. 그녀에게 절반을 주더라도 그에게는 10일 동안 먹을 만큼 충분할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이건 내 보물 중 절반에 불과해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어. 빨간 머리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만난 당찬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이 비싼 음식을 어디서 얻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저에게 칠 일만 머무를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더 맛있는 것들을 가져올게요. 이 음식들은 저에게는 사소한 것이에요. 왕보는 자신 있게 가슴을 두드리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빨간 머리 소년은 왕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전에는 나를 죽이러 쫓아오지 않았고 대신 귀중한 음식과 물을 남겨주었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관대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자. 그녀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진 않을게. 지금은 평화롭게 살자. 하지만 분명히 할게. 이 방은 내 방이야?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마. 그리고 너는 옆 방에 머물러야 해? 왕보는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너를 넘볼 용기는 없어. 내가 동의했으니 서로 소개하자. 나는 왕보야. 너의 이름은 뭐니? 그가 말하며 악수를 청하는 손을 내밀자. 빨간 머리 소년은 왕보를 경계하며 고개를 살짝 돌렸다. 전 관소월이에요. 소월이라고 부르세요. 왕보는 손에 놓을 곳이 없어. 매우 어색함을 느꼈다. 이해해. 이렇게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은 지 오래되다 보니 경계심을 풀기 힘든 거다라. 조금 후 왕보는 배낭을 침대 가장자리에 던져놓고 앉으면서 말했다. 와 종말이 정말 스릴 넘치네. 하지만 드디어 상황이 안정된 것 같아. 샤워 위에가 모든 창문을 막아나서 여기는 비교적 안전해. 비록 먼지가 꽤 쌓였지만 이 집의 물건들로 보아 원래 주인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 부유한 가정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왕보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돌아다니며 소지품을 조사했다. 찬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옷장에는 몇 점에 너덜너덜한 옷 밖에 남아있지 않아.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털리고 말았겠군. 왕보는 서랍을 꺼냈고 그의 눈이 커졌다. 아직 온전하고 이 물건들은 진품인 것 같아. 만약 진짜라면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현대에선 수십만 대여야. 게다가 이 모든 보석들을 팔면 난 대박 날 거야. 왕보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하하 나는 이제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될 거야. 돌아가면 조센에게 청혼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생길 거야. 진정해. 진정해. 이 물건들이 아마 관샤오이의 것일 수도 있으니 먼저 그녀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왕보는 샤오이의 방문을 아무렇게나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관샤오이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방 안에서 뭔가를 찾아.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코에서 피가 흘리기 시작했다. 옷을 입지 않은 샤오이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방에서 아주 큰 진주를 찾았거나 아니면 아주 하얀 돌이었어? 왕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급히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오, 신의 저주? 정말 미안해.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에 대해 말한 후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다. 관샤오이의는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허둥지둥 그가 음식을 되찾으려고 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분위기에 있는 것 같다. 거실에서 왕보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쨌든 이건 내 딸의 방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주의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샤오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인데? 왕보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 방에 있는 보석에 대해 물어보려고 왔는데 팔 수 있을까? 샤오이는 옷을 다 입고 나와서 물었다. 보석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 아무도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 정말 누구도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주는 거야? 샤오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은 한때 부유했으니 방마다 보석 더미가 있었어. 근데 그런 걸 왜 필요로 해? 먹을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도 없어. 차라리 입는 게 더 귀찮아. 그 물건들은 나에게 매우 유용해. 내 말은 여기에 아직도 많아. 이상하게도 너가 나에게 이렇게 음식으로 관대했어. 나 먹는 거 끝내면 너를 데리고 보러 갈게.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도움이 되었어. 정중히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더 많은 통조림을 줄 수 있다면 괜찮아. 그걸 보상으로 생각해. 라고 말했다. 이후 샤오이는 왕보를 다른 집으로 이끌어 여러 가지를 뒤지며 보물 같은 보석들을 보여주었다. 왕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 이제 나는 큰 돈을 벌게 될 것 같아. 이 물건들은 최소 몇 백만 원은 될 거야?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왕보는 조심스럽게 샤오이에게 물었습니다. 관 샤오이 정말 이 중에 하나도 관심이 없나요? 샤오이는 고개를 흔들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가 여기 있으니 굉장히 큰 옷장이 있는 방이 생각나. 그거 보러 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왕보는 이 말을 듣고 눈이 반짝이며 오 오 빨리 그리로 가자. 금고라니?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할 거야? 라고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이후 그들은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야 이전에 여러 번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포기했어. 라고 샤오이가 설명했습니다. 왕보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비싼 금고는 보통 경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잘못된 코드를 여러 번 입력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경고가 가거든. 하지만 지금 전기가 나갔고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시도해봐도 돼. 왕보는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했지만 매번 들려서 정말 인내력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샤오이는 조급해 보이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천천히 해. 나는 다른 곳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갈게. 왕보는 손을 들어 인사하며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번의 실수 끝에 금고가 드디어 열렸다. 왕보의 눈이 반짝이며 잠금을 돌렸다. 보물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자. 금고 문이 열리며 돈과 나무 상자들 그리고 금괴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왕보는 상자 중 하나를 열어보며 말했다. 오 이 목걸이는 외부의 보석들에 비해 호화롭기 그지 없어. 확실히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닐 거야. 이 금괴들은 내가 모두 가져갈게. 하지만 이 돈은 우리 세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화장지로 쓰는 거나 다름없지. 나머지는 모두 내 배낭에 넣을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왕보와 샤오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왕보는 전문가처럼 보석을 평가하며 말했다. 순도만 봐도 이 보석들이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걸 알 수 있어. 사탕을 먹고 있던 샤오이는 반박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돌아온 이후로 너는 이 쓸모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 이봐. 나는 이 젤리 사탕들이 그 보석들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내 말 들으렴. 너는 이 보석들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놈들을 같이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거야. 음식 이야기가 나오자. 샤오이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 의미는 내가 이 물건들을 더 많이 찾아줄수록 너는 나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는 거지? 왕보는 곰곰이 생각했다. 다음에 올 때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의 시스템은 내 생각을 들을 수 있니? 시스템의 목소리가 왕보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상담할 질문이 있으신가요? 왕보는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7일 기한이 만료되면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다음번 이 세계로 돌아오면 어디에 나타나게 될까요? 시스템이 대답했다. 다음번 이 세계로 돌아오면 이전에 떠난 곳에서 100m 이내의 범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의 확인이 있자 왕보는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계속해서 이 황금 보석들을 찾는다면 저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샤오이가 즉각 응답했다. 동의합니다. 이 거래는 취소하지 않기로 합시다. 안심하세요. 취소하는 자능계입니다. 왕보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이 스낵터미를 황금 보석들과 교환하는 게 왜 내같이 싸게 느껴질까요?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며 샤오이를 말했다. 시내의 식량 차원은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음식은 마치 쥐에게 갈가먹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음식은 정말 사치스러워서 여기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만큼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농사 짓고 더 강한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요? 네. 몇 년의 노력 끝에 정부는 인간을 위한 몇몇 집결지를 설립했습니다. 높은 벽과 감시탑이 있으며 좀비들은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존자들은 모두 이 집결지로 가고 싶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소수만이 거기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며 이 집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우위 아래의 자급자족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있는 곳처럼 서로를 끊임없이 악탈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협력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아무튼 집결지의 음식은 겨우 살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쓸모없는 보석 아이템을 귀중한 음식과 교환하기 위해요? 왕보는 입을 열고 허튼 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상인이다. 아주 먼 곳에서 온 자이다. 내 직업은 보석과 귀중품을 모은 후 그것을 고급 사회의 상품과 교환하는 것이다. 왕보는 샤오이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샤오이는 의심하지 않고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수집하고 싶다면 낮 동안 내가 안내해줄게. 밤에는 혼자 나가지 말아야 해? 내가 주변에 많은 함정을 설치해놨거든. 알겠어? 그 순간 밖에서 불안한 소리가 들렸다. 샤오이는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제가 발생했어. 대화가 끝나기 전에 말이야. 내가 설치한 함정에 누군가 발을 디뎠어. 처리하지 않으면 깡패 두목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물 아래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다. 왕보는 샤오이의 곁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다보았다. 저 사람들은 오늘 나를 매복한 두목의 부하들이야. 하나를 놓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다니. 샤오이가 재촉했다. 빨리 짐을 싸고 떠나야 해. 건물 아래에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이봐 한쪽 눈 가진 놈 너 여기 있지? 그래 쟨 맞아 전에 그 여자와 만났어. 그녀는 이 근처에서 자주 활동하고 호랑이 갱 두목을 건드린 용감한 여자야. 우리는 그녀를 죽여야 해. 빨리 그녀를 찾아. 나는 그녀를 살아있게 원해. 왕보의 추종자들이 곧바로 달려들었다. 왕보와 샤오이에는 이제 함께 숨어 있었다. 왕보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이 훨씬 많아. 샤오이는 그를 다그치며 주의 깊게 관찰했다. 젠장 그들은 우리의 평소 활동을 알아차린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어. 나를 따라 다른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얼마 후 샤오이는 왕보를 다른 장소로 인도했다. 왕보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무리 종말에서 숨을 곳이 많다지만 내가 찾은 장소는 1층에 좀비가 잔뜩 있어. 그들은 정말 무서운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 겁쟁이 두 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무너졌어. 우리가 소음을 만들지 않는 한 아래층의 좀비는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어. 왕보는 한숨을 쉬며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냥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저 좀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무서워. 왕보의 손에 있는 전화기를 본 샤오이의 눈이 커졌다. 너의 전화기에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어? 음악이 있어? 그래 있어 듣고 싶어 샤오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정말 음악을 들어도 돼? 물론이지. 헤드폰을 끼고 들어 이 지침을 따라 그녀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집중해서 음악을 들었다. 샤오이의 현재 모습에 왕보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싸우고 죽이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 드디어 그녀는 평범한 소녀로 돌아왔다. 정말로 전염병 시대에는 전자음악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래가 흘러나오자 샤오이는 부드럽게 노래에 맞춰 흥얼거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동시에 울고 싶고 웃고 싶었다. 이 순간들은 행복의 순간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샤오이는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노래에 몰입했고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샤오이는 왕보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이어서 헤드폰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좋아 왕 전화기를 치워 배터리를 소모해 덜 사용해 왜 울고 있어? 과거를 기억해? 응 이 노래를 들은 지 오래됐어.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왕보의 기분은 가라앉았다. 이 몇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시 한 번 샤오이에게 헤드폰을 건넸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왕 뭐 하는 거야? 왕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자. 너는 이런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잖아. 다음에는 다른 전화기를 가져올게. 충전기도 샤오이에가 그 말을 듣고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며 왕보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라니 오 이런 기분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키고 있어. 침착해 침착해 자 오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자 계속 듣자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비치기 시작할 때 샤오이에는 왕보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난 그녀는 도시 지도를 꺼내며 설명했다. 호랑이 머리갱은 우리 도시에서 네 개의 주요 세력 중 하나야. 그들은 서쪽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어젯밤에 너에게 접근한 새 남자는 호랑이 머리갱 소속이야. 이 지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해. 좀비 때가 없었다면 나는 그들이 도망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우리의 노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들과 여러 차례 대결한 경험이 있어서 그들은 암안의 대략적인 위치를 이미 알고 있을 거야. 호랑이 머리갱의 대장은 후계이고 그는 60명 이상의 부하를 지휘하고 있어. 게다가 그들은 총기도 12자루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만만치 않아. 그들의 은신천은 서쪽 지역의 가장 높은 건물인 타이투안 비엔타워에 있어. 그 건물은 잘 갖춰져 있고 큰 슈퍼마켓까지 있어. 그 건물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의 모든 자산이 그들에게 속하지. 60명 이상과 12자루의 총기로는 복수하기가 무의미해 보여? 또한 호랑이 머리갱 외에도 도시에는 세계의 다른 세력이 있어. 그 중에서 동쪽 지역에 미친 분노 갱이 가장 강력해. 헝계가 이끌고 있으며 그들은 100명 이상의 부하와 약 20자루의 총기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은 탄발 대원형 갱으로 시온개가 이끌며 100명 미만의 부하와 약 10자루의 총기를 가지고 있어. 가장 약한 세력은 남쪽 지역의 이글갱으로 폐의계가 이끌며 40명 이상의 부하와 7,8자루의 총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폭발물과 지뢰를 확보했어. 따라서 그들은 흰 면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다른 세력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건드리기를 두려워해. 결국 4개의 세력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도시의 내귀퉁이를 관리하고 있어. 이 주요 세력 외에도 4,5명의 그룹이나 혼자 활동하는 몇몇 개인들이 있어. 나처럼 현재 이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아. 원래 인구는 200만이었지만 대부분 좀비로 변했거나 일부는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도망갔어. 왕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2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이제 겨우 1,000명 남았네. 진정으로 아포칼립스다. 그런데 혹시 도시에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금고 아포칼립스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모두 약탈당했고 귀중품이 다 가져가져서 현재는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 하지만 보물 숨길 곳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아마도 동부 미친 모래갱의 본부라는 큰 건물 안에 있을 거야.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반입하던 모든 수송 차량이 거기로 갔었지. 왕보는 미소를 지으며 음 거기에 돈을 묻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네. 이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겠어. 미친 모래갱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안심해. 나는 벌집에 돌을 던질 만큼 바보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왕보와 관샤오이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가끔 그들은 아마도 호랑이 머리갱의 구성원일 사람들을 지나치곤 했다. 그러나 이 집이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 좀비와 함께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왕보가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는 샤오이에게 가서 말했다. 들어봐. 내가 이 음식과물을 너에게 남기기로 했어. 샤오이는 단호히 거절했다. 아니 너는 나를 위해 음식과물을 남겨줘야 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처리할게. 어쨌든 이왕의 비축식량을 가지고 숨겨. 나는 7일 동안 떠나야 해. 이 7일 동안 너는 잘 지내야 해? 그리고 나서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찾을 거야. 샤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왕보를 꼭 안았다. 왕보는 깜짝 놀라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샤오이 여기 있어. 나는 왕이야. 가고 싶으면 나를 데려가라. 그를 밀어내고 샤오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왕보 나는 7일 동안 떠나야 해. 게다가 너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 하지만 약속할게. 7일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너에게 많은 음식과 유용한 것들을 가져다 줄게. 스스로 잘 지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샤오이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해. 밤이 되어 왕보는 휴대폰 시계를 바라보았다. 원래는 내 귀요한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했지만 함께 지내며 샤오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다. 오히려 나는 그녀를 엮이게 만들어 호랑이 머리 갱단에 쫓기게 했다. 밖에서 샤오이는 왕보의 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현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모든 귀중한 금은을 팔아야 해? 내가 돌아오면 그녀에게 보답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와야 해? 자정이 지나자 샤오이는 문을 열고 외쳤다. 왕, 마주친 임시방편의 방을 보며 샤오이에는 실망감을 느꼈다. 현실 세계에서는 한 커플이 덤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소년은 수줍게 속삭였다.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어? 누군가 우리를 볼까봐 두려워. 젊은 남자는 외슬스럽게 웃으면서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헤헤, 누군가 지켜볼 때만 흥미진진하지?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 듯 왕보가 덤불 사이로 튀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돌아왔다. 아, 이런? 민망하네? 너희들은 계속해. 왕보는 깊이 숨을 들이 쉬었다. 공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선하게 느껴졌다. 종말과 비교하면 이곳은 진정한 파라다이스야. 그리고 지금 내 배낭은 금과 은으로 가득 차 있어. 이른 시일내로 자오신에게 연락해서 당장 대박 날 거라고 알려줘야 해?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즐길 준비를 해야지. 있잖아. 여보, 돌아왔어. 너 어디에 있어?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자오신이 웅장한 노래서 대답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집을 보러 나왔어. 나중에 너를 찾아갈게. 아, 집 탐방이야. 어느 지역에 있어? 거기서 너를 만나러 갈게. 이 시점에서 자오신의 허리에 한 손이 뒤에서 감싸며 이리저리 만졌다. 자오신의 응답을 듣지 못한 왕아는 외쳤다. 야, 사랑아. 내 말 들었어? 여기는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아. 이 지침 따라줘. 조선이 젊은이에게 중얼거렸다. 너는 귀찮은 짓을 하고 있어. 젊은이는 조선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에게 바로 말해. 그러면 그는 즉시 너를 위해 이세 집에 첫 번째 할부금을 지불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조선은 왕보에게 말했다. 너는 에메랄드 그린시티로 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왕보는 자신의 키가 몇 센티미터 더 자란 것조차 모른 채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 아기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왕보는 신이 나서 흐물거렸다. 이거 대박이야. 이 금속과 은을 팔고 나서 그곳에 가서 빌라를 사고 내 사랑에게 큰 서프라이즈를 줄 거야? 보석 가게에서 턱시도를 하고 들어온 왕보는 태연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계신가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직원은 왕보를 잠시 스치듯 바라본 후 휴대폰에 다시 집중했다. 당신이 왜 우리 매니저가 필요한데요? 그는 지금 바빠요. 그냥 필요한 걸 말해보세요. 내부적으로 그녀는 그를 깔보며 생각했다. 또 다시 동전과 도움을 구하려는 브로크 학생이구나. 왜 항상 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을 만나지? 하지만 그녀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당신은 떠나세요. 여기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마세요. 왕보는 보석 하나를 앞으로 밀어내며 물었다. 이게 뭔지 알아? 그리고 이건 어떤 건데? 내가 내가 가짜 제품을 파는 이유로 경찰을 부를 거라고 믿어. 밖에서 난리가 나는 것을 보며 가게 주인은 밖으로 나가 자신의 직원이 젊은 남자를 꾸짖는 모습을 바로 발견했다. 너 아직 젊은데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어. 나가서 나오지 않으면 경비를 부를 거야? 왕보는 성가신 듯 투덜거렸다. 너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날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이렇게 큰 가게에 누가 이렇게 무식할 수 있어? 가게 주인은 왕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제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게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보석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보는 보석을 내밀며 말했다. 이미로 보세요. 눈부신 빛이 보석에서 방출되자 가게 주인의 눈이 커졌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다. 장이사님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러 왔어요. 제가 장이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너의 더러운 입을 다물어 이 젊은 대군을 위해 차를 끓여와 직원은 그 명령에 몸을 떨며 네, 네 라고 대답했다. 장이사님은 왕보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대군 VIP 룸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콜라를 마실게요. VIP 룸 안에서 장이사님은 보석을 신중하게 검사하며 말했다. 왕, 대군 이 보석을 판매할 계획이신가요?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낮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격이 저를 만족시킨다면 이 보석을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왕보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비록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보석은 최소 수만 위안의 가치가 있다. 그가 나를 낮추지는 못할 거야? 감독 왕은 몰래 땀을 닦았다. 이 아이는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 최고급 보석의 매각을 논의할 때는 의외로 자신감 있고 침착하다. 정말 불가사의하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서 유복한 배경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너무 낮은 가격을 제한하면 그는 다른 곳으로 물건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왕보는 웨어드적으로는 침착했지만 내심은 꽤 긴장했다. 아야 이건 너무 긴장된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 아직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거지? 내가 너무 무지한 척하는 건 아닌가? 아니 비록 내 마음은 초조하더라도 겉으로는 절대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 상황의 심리학이다. 감독장은 웃으며 물었다. 왕마스터 800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뭐라고 800만? 농담하시는 거죠? 내심 왕보는 폭발 직전이었다. 아 정말 800만이네? 왕보가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올렸다. 감독장은 사과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왕마스터 이 가격은 좀 낮습니다. 50만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보석을 판매하려면 디자인 및 가공비를 충당해야 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와 각종 세금도 내야 합니다. 자신의 침착함을 잃고 있는 것을 느끼며 왕보는 물 한 모금을 마셔서 차분함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속으로 웃었다. 방금 전에 나는 즉시 동의할 뻔했지만 노인이 나를 위해 50만을 더 올려줬어. 그래서 이제 850만이야. 850만은 850만이지. 하하 하하. 왕보는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 괜찮아. 그러면 850만으로 하자. 우리 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팔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왕마스터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왕가족이 이렇게 후하게 제안하다니 그들이 엄청 부자인가? 왕감독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보가 끼어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장감독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맞아. 맞아. 내가 지나쳤군. 아, 그리고 나는 재고로 다른 보석이 9개 더 있어. 전부 구매할 능력이 있으신가요? 9개의 보석 이야기를 듣고 왕감독은 간절하게 외쳤다. 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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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장감독은 직접 왕보를 배웅하며 말했다. 왕마스터 천천히 가세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왕보가 나간 후 장감독은 여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 내가 우리 회사의 큰 손실을 초래할 뻔했음을 깨달았니? 여직원은 울면서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장감독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니 이번 달 보너스는 기대하지 마. 다음에 왕마스터가 오면 잘 대접해. 택시 안에서 왕보는 자신의 은행 계좌 잔고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하루 전만 해도 그는 빈털털이었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그의 배낭에는 여전히 몇 개의 금괴가 남아있었다. 모든 금괴를 한 가게에 팔면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는 나머지를 팔기 위해 다른 가게를 찾기만 하면 되었다. 택시 기사에게서 어디로 가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렸다. 왕보는 미소를 지으며 세 마디를 말했다. 에메랄드 그린시티. 잠시 후 왕보는 에메랄드 그린시티의 화려한 로비에 발을 들렸다. 수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을 느꼈다. 고층 건물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렇게 럭셔리한 부동산은 더욱 그랬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그는 이제 달라졌다. 조금 후 그는 조선과 그의 부모님을 위해 별장을 구매할 것이다. 왕보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누군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를 불렀다. 왕보가 쳐다보자 그는 눈앞의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선, 너. 부동산 중개인과 조선의 팔을 감고 있는 젊은 남자가 리시. 이 아파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왕보를 본 이 씨는 즉시 답했다. 잠시만요.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왕보는 다가가서 물었다. 조선, 그는 누구야? 나는 왕보고 너는 조선은 어색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아였고 리시는 킥킥거리며 말했다. 어머나 조선, 너의 눈은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어름한 남자와 사귀기로 했어? 하하, 조선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리시에게 말했다. 여보, 그만 좀 해. 사람들이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게 되자 그들은 모여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여기는 부동산 지역인데 왜 블루 칼라 노동자가 들어오게 놔두지? 정확히 말해. 여기 보안 서비스가 무능력하다고 들었어. 왕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듣고 무리들 쪽으로 눈길을 보냈고 차오샘이 말했다. 왕보, 우리는 헤어져야 해. 이제 졸업할 건데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 나를 위해 집도 사줄 수 있다고 해.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행복해 해줘야 해? 하지만 너도 나를 챙겨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강화된 콘크리트 상자보다 더 소중한 건 아니잖아? 그가 너를 압박하고 있어? 내가 있으면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말을 하면서 왕보는 리시를 가리켰다. 왕보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자 차오샘는 목소리를 높였다. 왕보, 그만해.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수는 없어.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 돼. 리시가 입을 열었다. 이봐, 너 왕보 맞지? 예의 바르게 굴라는 조언을 해줄게. 함부로 나한테 아무 말이나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너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심지어 너의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히게 할 수도 있어. 억누른 분노가 올라오는 왕보는 도발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차오샘이 급히 그를 저지하며 말했다. 왕보, 그만해. 넌 그를 이길 수 없어. 빨리 여기서 나가자. 아, 정말 짜증나. 설령 내가 너에게 돌아가더라도 그럼 어쩔 건데? 그녀가 너를 따라오게. 나는 이미 그녀를 테스트했어. 너에게 그녀를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해? 그가 말을 하자마자 리는 찰라의 순간에 비틀거리며 왕보의 얼굴에 덤벼들었다. 왕보는 침묵을 지키며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발을 들어 리의 가슴을 정통으로 차면서 으르렁거렸다. 이제 너를 끝내주겠다. 조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왕보, 정신 놓은 거 아니야. 너와 사장이 여기 오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아. 콩! 라는 소리와 함께 왕보의 얼굴에 찰싹 소리가 났다. 조금 깨닫기를 바래.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너는 미스터리가 누군지 알고 있냐? 나는 너 같은 쓰레기 곁에서 있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마친 조지는 리에게 달려가며 걱정을 표했다. 여보, 괜찮아. 왕보는 쓴 미소를 지었다. 여러 애정이 집 하나 갓보다 못하니 웃기네.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그러자 여성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이 제때 와서 다행이야. 이 문제야를 처리해줘. 두 명의 경비원이 왕보에게 다가오며 손가락을 가리켰다. 아는 게 있다면 그냥 떠나. 우리가 행동하면 간단하지 않을 거야. 왕보는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고객에게 이렇게 대하냐? 직원은 왕보의 지저분한 모습을 비웃듯이 대꾸했다. 너가 고객이라고? 웃기네. 우리 여기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도 5천만에서 6천만 원이야. 고급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지? 너는 1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안 마셔도 욕실 하나 살 수 없을 거야? 꿈도 꾸지마. 너 같은 가난한 학생이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내 사장의 큰 고객들에게 도전할 생각을 하다니. 5천만, 6천만은 너에게 많은 돈이겠지? 왕보의 말을 들은 CEO는 한 걸음 나아갔다. 애야, 그 오만한 태도 좀 고쳐라. 그는 여성 직원을 지나치며 속삭였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이가 나와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이런 경멸스러운 태도? 나는 여기 집 사러 왔는데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와 보안으로는 관심이 없어졌다. 애야, 나는 여기 주 소비자 감독이야. 너에게 사과를 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군에에서 누군가를 폭행했잖아. 너가 우리 고객이 아니면 경찰을 부를 수 있어. 왕보는 잠시 고민했다.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집을 사러 왔지만 이제 너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집을 사는데 흥미를 잃었다. 다른 두 사람은 왕보가 여전히 그렇게 오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다. 이 친구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우리 이사님이 정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신다. 경찰을 부르자. 모두 그를 비웃으며 한동안 떠들었다. 여기 집들이 저급이라고. 하하, 그가 얼마나 더 이렇게 꾸준히 버틸 수 있을지 보자. 자오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라. 너희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왕보가 떠나려 할 때 CEO가 그를 잡았다. 애야, 서두르지 마. 일반 유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관심 있는지 궁금하다. 왕보가 돌아서며 말했다. 적어도 나에게 어울리는 별장은 2천만 이상은 되어야 하지. 여직원은 참지 못하고 외쳤다. 이 남자, 너무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 2천만 이상의 부동산을 고집하다니. 이사장은 화르락 누르며 말했다. 이 자식, 잘 보자. 누가 얼굴에 바보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에 신축된 별장이 있는데 최저 가격이 2천만입니다. 보고 싶다면 데려갈 수 있지만 당신의 구매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왕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들 셋은 이 홀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야 합니다. 이사장이 즉시 동의했다.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능력을 증명한다면 당신은 우리의 가장 존경받는 고객이 될 것입니다. 여직원은 옆에서 걱정하며 말했다. 이사님, 이건 옆에 있던 경비원이 그녀를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 저 남자의 남루한 외모를 보세요.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해요. 이사님은 그를 창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자우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냥 두세요. 내 사랑, 무시하자. 리우가 자우센을 밀치며 소리쳤다. 꺼져, 이 자식. 너는 그의 편이지? 왕보, 맞지? 오늘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보여줄게. 내 아버지는 리우가 말을 마치기 전 금괴 하나가 그의 얼굴로 날아와 치아 몇 개를 날려버렸다. 조용히 해, 이 개새끼야. 소음 좀 그만 만들어. 감독의 얼굴이 순진하게 변한 다음, 그는 왕보가 방금 던진 물체를 쳐다보았다. 잠깐, 잠깐만. 내가 한 상을 보고 있는 건가? 그가 누군가를 때리는데, 사용한 그것? 세상의 또 다른 금괴야. 사람들은 금괴의 크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보는 금괴를 재빨리 주어 피를 닦아내없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즉시 숨겼다. 자우신은 그 피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부축하며 흔들었다. 자기야, 깨어나. 왕보가 입을 열었다. 자우신,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면, 너는 나의 가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안녕. 자우신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 다른 직원이 화잉그릴리 소리쳤다. 그가 내 고객을 때려눕혔어. 서둘러 그를 잡아. 감독은 여전히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근데, 그가 사용한 물건이 정말 금괴야. 그리고 너무 커. 왕보는 자신의 계좌를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필요한 증거가 있어. 게다가 이건 내 계좌의 최소 잔고일 뿐이야. 왕보의 계좌에 있는 긴 숫자 문자 열을 보고, 감독의 목소리가 떨렸다. 7천만, 그리고 이 금극까지. 다른 직원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말했다. 감독님, 그가 포토샵했거나, 가짜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를 속인 건 아닐까요? 감독은 대답하지 않고, 왕보에게 말했다. 선생님, 당신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부터 귀하가 저희의 가장 존경받는 고객입니다. 감독님, 우리 앞서 걸었던 내기가 아직 유효한가요? 감독은 즉시 소리쳤다. 유효하다, 물론 유효하다. 당신들 세 명, 무릎 꿇고 로비를 세 바퀴 기어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찜 싸서 나가라. 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모두의 왕보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정말 부자인가 보군. 금괴가 진짜인 것 같다. 확실히, 겉모습으로는 남의 재산을 판단할 수 없다. 감독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왕씨, 이번 처벌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음, 마지못해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30바퀴 더 기어다니게 하십시오. 100바퀴는 아니고요. 왕씨의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별장 보러 가도록 하죠. 주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세 명이 기어다니는 직원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무슨 드라마냐? 하하, 빨리 이거 오 나인에 올려라. 다음날, 한 고급 빌라에서 그렇게 해서 300만원짜리 빌라를 샀다. 이건 복수 때문에가 아니라, 나도 비밀스럽고 안전한 장소를 급히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많은 거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교에서 두홍페이와 리핑은 왕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왕보, 정말? 이런 상황을 우린 것 없이 처리하다니. 그 무관심한 자오쉘은 좀 버려야 해? 사실 그에게 편하게 느껴져. 하지만 리시를 그렇게 때리다니, 그는 분명 보복을 당할 거야. 전화는 받았니? 아직 안 받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먼저 기숙사로 돌아가서, 그가 돌아왔는지 확인해보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리핑의 전화가 메시지로 버즈했다.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똑똑해. 내 계좌에 100만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가짜 은행 계좌 시뮬레이션까지 사용하고 있다. 두홍페이는, 나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 아마도 어젯밤에 성인 웹사이트를 방문했기 때문일 거야. 은행 앱에 로그인해보자. 운이 좋으면 일확천금을 발견할지도 몰라? 라고 외쳤다. 두홍페이와 리핑은, 은행 앱을 여러 잔액을 확인했고, 정말이야. 내 카드에 100만이 추가되었어. 내 카드에도 100만이 추가되었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는 게 불편해. 왕보야, 전화 좀 받아. 빨리 들어. 여보세요. 왕보, 지금 어디에 있니? 이런 일이 발생했어. 왜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숨죽였다. 왕보는 완벽하게 차려 입은 모습으로, 고급차에 앉아, 지금 밖에 나와서 집에 갈 준비 중이야? 라고 말했다. 다른 두 사람은, 왕보가 누군가를 폭행하고, 도망 중이라고 생각해서, 응, 응, 그냥 말썽 피우지 말아야 해? 리씨의 집안 배경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 건들 사람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왕보는 웃으며 리씨,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너희들 돈은 받았냐? 라고 물었다. 그 말을 듣고 리핑은 눈을 크게 뜨며, 뭐, 우리가 그 전에 받은 백만이, 너한테서 온 거였어? 라고 말했다. 곁에 있던 도웅페이는, 왕보야, 뱅크를 강탈한 거 아니야. 하하, 그 금액은 많지 않지만, 너희들은 꼭 받아야 해. 뭐야, 백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왕보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정말 걱정돼. 어쨌든 나에게는, 이 작은 돈이 큰 의미가 없어. 복권에 당첨된 걸로, 생각해. 왕보야, 실제로 얼마나 당첨된 건데? 라고 외쳤다. 왕보는, 약 1억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그 애가, 양심이 있구나? 우리가 그를 형제로 여긴 건 헛된 일이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 왕보는 웃으며,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해줬잖아. 이 작은 돈은, 나에겐 별로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짜오센과 헤어지고, 리 씨를 때린 건, 전부 사실이야. 이제 넉넉하게 돈을 벌었지만, 평온한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리 씨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복수를 하려 할까 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당분간 너희랑은 대화할 수 없어. 기다려. 돌아오면 술 한 잔 사줄게. 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왕보는, 오래된 집 앞에 서서, 깊게 한 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는 짜오센과 함께 지내며, 추가 일을 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했었지. 집에 온 것도 오랜만이네. 왕보의 부모님은 정원에서 일하고 계셨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 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갑작스럽게 돌아오자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셨고, 내가 도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복권에 당첨되었고, 그래서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만 말씀드렸다.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었지만, 아포칼립스나 타임 트래블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이번에 돌아온 것의 주된 목적은,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누군가를 찾는 것이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자, 한 남자가 나와, 문을 열었다. 아, 왕보가 아닌가? 아직 방학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 시골로 돌아왔어? 왕보는 술 주머니를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다. 산삼 아저씨, 이마오가 이수람병 샀는데,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아, 이 아이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말해. 왜 이렇게 예의부터 따지나? 자오산 아저씨는, 젊었을 때 사냥을 정말 좋아하셨고, 집에도 헌팅샷건과 공기총이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 사냥 여행을 많이 줄이셨다. 삼촌 산이 왕보에게, 물 한 잔을 붓고 말했다. 이 아이 뭐야, 삼촌이 도와줄 수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겠다. 네, 네, 삼촌 감사합니다. 정말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당신의 공기총을 사러 왔어요. 삼촌 사는 놀랐다. 공기총, 왜 아이가 공기총이 필요하지? 불법적인 활동에 엮이지 말아라. 잘 생각해봐. 졸업할 때가 다가와서, 저와 제 동급생들은, 리미터 OT한 곳으로 인턴십을 하러 가고 싶어요. 그곳에 작은 동물들이 많다고 들어서, 여가 시간에 사냥해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공기총을 사러 온 거예요. 돈 이야기는, 삼촌 산이 그의 말을 막았다. 괜찮다. 사람을 해치거나 불을 지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삼촌이 빌려줄게. 돈 이야기는 삼촌과 하지 마라. 저기 앉아있어. 내가 방에 가서 장비를 찾아올게. 잠시 후, 삼촌 사는 테이블 위에, 총과 상자를 올려놓았다. 이거, 이제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니, 내가 가져가라. 왕보는, 처음으로 총기를 만져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비록 공기총에 불과하지만, 먹잇감을 죽이는데 충분히 강력해요. 뭐야, 이 진정제 총과 진정제를 꼭 가져가.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해. 과다 복용은 치명적일 수 있어. 어, 여기에 사냥할 때 좋은 것들이 당연히, 다 있네요. 마지막 일주일이 드디어 다가왔다. 이번에 왕보는 음식뿐만 아니라, 샤오이에게, 핸드폰과 완전히 충전된, 보조, 배터리 10개도 구매했다. 총기 외에도, 새 둥근 칼과 유틸리티 나이프를 샀고, 산을 폭파하는데 사용했던 다이너마이트도 챙겨왔다. 현대 사회의 하루는 종말 이후 세계 일주일과 같았다. 왕보는 샤오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적대 세력에게 붙잡히지 않았을지, 걱정했다. 자정이 지나자 시스템이 텔레포트 과정을 시작하며, 알렸다. 목적지 10m 이내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텔레포트를 원하십니까? 왕보는 외쳤다. 확인, 즉시 텔레포트 해줘. 잠시 후, 왕보는 종말 이후 세계로 돌아왔고, 그가 떠났던 바로 그 방에 나타났다. 드디어 돌아왔다. 이번에는 대량으로 만들어야겠어. 방 밖에서 샤오이가 사탕 한 봉지를 들고 울며 말했다. 달콤한 사탕, 이제 너와 나만 남았어.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지금 아껴뒀었을 텐데. 흑흑흑. 왕보는 문을 열고 외쳤다. 관 샤오이, 너 때문에 돌아왔어. 샤오이는 깜짝 놀라며 쳐다보았고, 눈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떨리며 말했다. 왕, 왕, 정말로 날 버리지 않았어. 왕보는 그녀가 왜 항상 이렇게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샤오이는 뛰어와서 그를 꼭 안았다. 왕,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바보 같은 여자야. 내가 돌아오겠다고 동의했다면, 나도 분명히 돌아올 거야. 자, 자,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왔어.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샤오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 고마워. 왕, 왕보는 이마를 찌푸리며, 샤오이의 어깨를 움켜잡고 물었습니다. 왜 몸에 상처가 그렇게 많아? 무슨 일이 있었어? 호랑이 갱의 두목이 큰 현상금을 걸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방을 찾고 있어. 너를 걱정해서, 너와 관련된 소식을 듣고 조사하러 갔어. 결과적으로 여러 번 총에 맞을 뻔했어. 왕은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탈출 방법을 몰라서, 나에 대한 소식을 엿듣기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왕보는 손을 뻗어 샤오이를 포옹했습니다. 약속해. 너를 괴롭힌 놈들은, 택가를 치르게 하겠어. 호랑이 갱이 사라지게 할 거야? 샤오이는 그의 말에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샤오이야. 여기 와서 내가 가져온 좋은 것들을 봐. 와, 왕. 심지어 공기소총도 가져왔네. 왕보는 코를 높이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공기소총의 힘과 사거리는 소총만큼 좋지는 않지만, 좀비나 나쁜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해. 게다가 공기소총 소리는 매우 조용하고 은폐 능력이 강해. 이 총은 너의 것이야. 샤오이는 흥분하여 총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왕. 나는 오랫동안 총을 갖고 싶었어. 이번에 나는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많은 음식을 가져왔어? 이 음식 터미는 우리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먹기에는 충분할 거야. 샤오이엔은 입술을 핥으며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이 육포 정말 맛있어. 오, 세상에. 이봐. 왕. 왜 안 먹어? 왕보는 웃으면서 샤오이엔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배고프지 않아. 너 먹는 모습이 보는 게 좋아. 얼른 먹어. 아니, 너도 조금 먹어야 해? 혼자만 먹을 수는 없어. 샤오이엔은 왕보에게 유포한 조각을 건네주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왕보는 마지 못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샤오이엔, 이번에 너에게 줄 휴대폰도 가져왔어. 휴대폰. 이게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왕보는 가득 찬 배낭을 두드렸다. 맞아. 내 가방에 파워뱅크도 쉽게 있어. 너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 샤오이엔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눈가가 촉촉해지며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형왕. 당신은 나에게 정말 친절해요. 아, 왜 또 울고 있는 거지? 좀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아무도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준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바보 같은 동생? 더 이상 울지 마. 왕보가 말했다. 먹고 나서는 같이 음악을 듣자. 그러고 나서 샤오이엔은 그가 없는 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식량이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호랑이 갱과 큰 측백 나무 갱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두 세력 모두 사상자는 몇 명에 불과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정부 집결지로 떠나려는 계획을 세웠다. 왕보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다. 큰 포스터에 총알이 관통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뒤로 총성이 끊임없이 계속됐다. 왕보는 인접한 건물에 서서 관찰하며 말했다. 샤오이엔 너는 정말로 총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거냐? 너는 확실히 타고난 재능이 있어. 샤오이엔은 다시 총을 조준하며 이번에는 몇 발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이 공기 소총의 위력과 사거리는 다소 제한적이다. 50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을 쏘기는 어려울 거야. 괜찮아.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쏘겠다. 게다가 이 총의 소리는 매우 조용해.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둘만으로도 호랑이 머리와 야생모래갱을 반드시 처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밤 우리는 은밀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 그렇게 많은 금이 있다면 아무도 진정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은행의 금고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 건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야생모래갱을 유인해야 한다. 그들이 서로를 전멸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 내 목표는 이내갱 사이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야 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전투해 부추길 수 있을까? 글쎄 내가 가져온 폭발물들이 곧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지금은 호랑이 머리 갱만이 폭발물과 수류탄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폭발물을 사용해 호랑이 머리 갱의 무기를 파괴하면 호랑이 머리 갱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야생모래 갱을 무자비하게 악살할 것이다. 샤오이에가 왕의 말을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와 왕 선생님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게 바로 칼을 빌려서 죽이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어요. 창고와 같은 중요한 장소에는 경비가 많아서 우리가 섞여들기 어려워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저녁이라 전기도 없고 보통 8시나 9시쯤이면 다 잠듭니다. 게다가 저는 폐기물 처리 주변을 잘 알아요. 거기에는 많은 출입구가 있어서 그들이 모든 문에 경비를 배치할 수는 없죠. 왕보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어 내가 하는 말이 맞다면 우리에게 무료 통행증을 준 셈이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쫓아다닐 거야? 하하 그들에게 우리의 솜씨를 보여주자. 왕보가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좋아. 준비합시다. 오늘 밤 출발할 거예요. 샤오이에가 동의했다. 좋아요. 나도 동의해요. 왕보가 웃으며 그녀를 고치며 말했다. 샤오이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밤이 되자 캥의 본부에서 샤오이에가 왕보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앞에 자고 있는 인물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샤오이에에게 말했다. 가자. 그들을 개우지 말고 다섯 번째 층으로 가자. 샤오이에가 놀라서 물었다. 왜 다섯 번째 층이에요? 논리는 간단해. 1층의 경비가 이렇게 느슨하다면 그들의 귀중한 물건은 아마도 높은 층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런 논리라면 4층은 아마도 그들의 핵심 멤버들이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리더는 아마도 5층에 있을 것이고 그것도 그들의 보관소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5층이야. 그들의 저장고를 찾아서 폭파하는 거지. 샤오이는 왕의 추론을 듣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3층에서 왕보가 순찰 중인 경비원을 피하기 위해 기어가야 했고 샤오이의 엉덩이가 우연히 그의 얼굴에 부딪혔다. 왕보가 주물거렸다. 예의를 지켜 예의를. 4층에서는 섬광탄이 경비원을 가격하며 우렁차게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비원은 입에 거품을 물고 무의식으로 쓰러졌다. 5층에서는 두 사람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음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최악의 경우 우리는 한 달 남짓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우리가 저 강력한 갱단을 정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 근처에 대해 머리가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시도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두 굶주리게 될 거야. 나는 그걸 이해해. 하지만 그들은 폭발물과 수류탄이 있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좀 쌓아두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듣고 대머리는 조용히 입을 다 물고 옆방에 속삭였다. 우리 죽고 싶어. 후계가 그 말 듣기라도 하면 내 목이 위험해질 거야. 나도 알아. 우리가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토로하는 거야. 왕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즉시 이것이 소위 후계의 집임을 깨달았다. 야 나 조마장실 갈게. 너도 올래? 그가 샤오이에게 물었다. 다른 두 사람이 떠나기를 기다리며 왕보는 조심스럽게 나무로 막힌 방에 접근했다. 헤헤. 삐걱거리는 소리. 확실히 여기는 후거의 거주지다. 옆 방에 잠긴 곳은 후거가 소지품을 보관하는 곳일 거야. 왕. 아까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 호랑이 머리 갱과 강철검 갱은 조만간 전투에 돌입할 거다. 그들을 더 자극해야 하나? 그녀에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 간단히 말해서 다음 7일 내로 다녀와야 하고 호랑이 머리 갱의 물자는 한 달은 지속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해. 나는 기다릴 수 없어. 그들을 전투로 요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테러를 차단하는 것이다. 샤오이는 가볍게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해해. 하지만 분명 열쇠는 후거 자신에게 있을 거야. 들어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어. 조기에 폭파하면 낭비가 될 거야? 왕. 걱정 마. 이건 내게 맡겨. 그녀는 말을 마치고 바늘을 꺼냈다. 왕보는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너도 이런 기술이 있어? 일반 자물쇠는 작은 철봉으로 열 수 있어. 이문 잠금장치도 좀 크긴 한데 도전이 되지 않을 거야. 샤오이는 입술을 핥으며 자물쇠를 탐색했고 왕보는 곁에서 감탄하며 말했다. 샤오이. 너는 정말 천재야? 1층에서 왕보와 샤오이가 창문을 파낸 곳에서 한 손이 나왔다. 여전히 멍한 상태인 경비원이 소음에 깨어나자 눈앞의 장면을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오. 오. 좀비가 있다. 아래에서 들려온 무시무시한 비명이 메아리 치며 위에 두 명의 경비원을 놀라게 했다. 아래에서 무슨 일이야? 가서 확인해보자. 무의검파가 공격하고 있는 걸까? 한 명이 외쳤다. 5층에서 방문이 열렸다. 왕보는 어둡고 칙칙한 방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실제로 이곳은 호랑이 머리갱이 보급품을 보관하는 곳이군. 폭탄을 설치하면 끝이다. 샤오이. 너는 뭐하고 있니? 샤오이는 기쁜 마음으로 쌀자루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만한 쌀자루를 폭파시키다니 아까워서 안 되잖아. 우리랑 같이 가져가야 해. 왕보는 할 말을 잃고 말했다. 가져가지 마. 너무 무거워서 돌아가는 게 힘들어질 거야. 게다가 내가 널 굶기지 않을 거니까? 샤오이는 조용히 속삭인 후 쌀자루를 내던졌다. 밖에서는 후 후 안 좋은 일이야. 좀비가 침입하고 있어. 라는 소리가 들렸다. 샤오이는 속삭였다. 분명히 우리가 사용한 구멍을 통해 좀비가 들어왔고 난동을 일으켰어. 우리는 서둘러야 해? 후 거의 방 앞에서는 계속해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 좋다. 좀비가 우리 세력을 침입하고 있어. 후야 서둘러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큰 쾅 소리가 났다. 한 남자의 얼굴에 주먹이 강하게 꽂혔다. 두 명의 여자와의 미래를 중에 있던 후거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내가 짜는 가운데 솜 내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로? 후 후 우리는 당신을 방해할 마음은 없었지만 건물에 좀비가 침입했어요. 후거는 이를 듣고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좀비가 이곳에 침입할 수 있지? 혹시 남자가 잠시 생각한 후 인접한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장 문을 밀며 들어갔다. 왜술이 이렇게 쏟아져 있어? 후거는 방 안에 폭발물이 가득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격분한 그는 모두 밖으로 내쫓으며 말했다. 화가 나? 이 놈들이 내 물건을 파괴하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하다니 분명 마이티 소득행의 앞당들이다. 한편 환풍구에 숨은 왕보는 아래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들이 마이티 소득행이 여기서 좀비를 풀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후는 지금 엄청 화났겠네? 그 남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왕보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계획은 성공한 것 같군. 이제 타이거 헤드 갱과 마이티 소득행이 충돌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열광하는 도끼 갱과 비행 독수리 갱을 싸우도록 부추기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비상구에서 환기 구멍이 깨져 있었다. 샤오이에는 안에서 뛰어내리며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남겼다. 왕 여기 안전에 서둘러 내려와 유리 깨지는 소리에 놀란 좀비들이 손을 뻗어 보였다. 샤오이에는 찡그리며 총을 들고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많은 좀비들이 벌써 나타나지? 문이 빠르게 열리며 왕보가 소리쳤다. 샤오이에 조심해. 샤오이에는 좀비들의 머리를 겨냥해 여러 발을 쏘면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왕보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말했고 그 뒤로 좀비들이 쫓아왔다. 교차로에 이르자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가 달려 지나갔다. 샤오이에는 알아본 그는 얼어붙으며 외쳤다. 야 너는 우리가 찾던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티 소득행이 아니라 주저없이 샤오이에는 남자의 이마에 총을 쏘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앞에 호랑이 머리 갱이 아직 있을지도 모르고 그녀의 생각이 끝나기 전에 좀비가 갑자기 앞으로 덮쳐왔다. 수우시하며 한 인물이 샤오이 앞에 서서 좀비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휘두르자 왕보가 돌아서서 말했다. 이런 좀비들을 상대할 때는 냉병기를 사용하는 게 낫다. 샤오이는 칼을 뽑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예전 게임에서 많이 죽였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마주하는 건 처음이야. 우리가 이겨내고 나오면 전투 동지로서 서로의 목숨을 구한 거니까 가자. 이 개체들을 처치하고 나가자. 영원히 지난 것처럼 느껴진 후 왕보와 샤오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왕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다행히 좀비가 그렇게 많이 기어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진 않았네. 샤오이의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바빴더니 이제 배고프고 피곤해. 왕보는 배낭에서 음식을 꺼내며 말했다. 작전 성공을 기념해서 오늘 저녁엔 내가 원하는 걸 다 먹어도 돼. 지금 배낭에서 꺼낼게. 식탁에 쌓인 음식들을 바라보며 샤오이는 외쳤다. 왕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바로 그 직후 샤오이는 굶주린 유령처럼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웠다. 왕보는 입술을 움찔하며 말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서로 알게 되었지만 당신의 식사 능력은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해. 딸깍하며 그는 맥주캔을 팝했다. 샤오이는 눈이 번쩍이며 물었다. 왕 그게 맥주야. 나도 한번 마셔볼 수 있어? 젊은 아가씨가 어떤 맥주를 마시는 건지 궁금해. 나는 과일 주스와 탄산 음료를 많이 가져올게 해. 샤오이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흥 나는 아이가 아니야. 왕보는 샤오이의 모습을 슬쩍 보며 생각했다. 나 이외에는 실제로 작아 보이는 건 없는데. 알겠다. 알겠어. 먼저 방에 가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 샤오이. 음식 다 먹고 나면 일찍 쉬어? 샤오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맥주캔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맥주 맛이 궁금해. 정말 마셔보고 싶어. 방 안에서 왕보는 옷을 벗고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다. 시스템. 내가 이전에 좀비와 싸우느라 바쁠 때 알림이 있다고 했지. 이제 그걸 표시해줘. 그리고 새 알림을 잘 읽어봐. 왕보는 자신의 속성보드를 바라보며 주멀거렸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속성보드구나. 시스템이 대답했다. 맞아요. 이 속성보드는 당신이 가진 통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매일 학교에서 훈련하고 있고 우리 학교의 연례 체육 대회에서 항상 상을 받아왔다. 그러니 내 신체 속성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엔 민첩성 외에는 다른 모든 속성 통계가 평균 이하로 나와 있어. 플레이어들은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의 평균 속성 통계는 정말 이후의 세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은 현실 세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높은 신체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왕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훈련해야 하지? 플레이어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해? 금과 은으로 시스템을 축적하고 업그레이드하면 힘을 얻을 수 있어. 시스템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보상 인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 무기, 속성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기술이 포함돼 컴퓨터 버전과 비슷하지만 인간의 몸에 사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에는 얼마나 많은 금과응이 필요해? 왕보는 찡그렸다. 첫 번째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1000kg의 금이 필요해. 업그레이드 후에는 5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아이템을 언제 어디서나 저장하고 회수할 수 있어. 예를 들어 400위안이 한 냉철에 해당하고 1kg이 1000냉철이라는 의미는 즉 1000kg의 금은 4억위안이 될 거야? 이 말을 듣자 왕보는 찡그렸다. 야, 너 너무 탐욕스럽다. 시스템이 설명했다. 플레이어들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해? 이 거래는 손해가 없고 이익만 있어. 구매와 판매는 공정해. 만약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기술서 보상을 뽑게 된다면 해당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어. 기술은 준비를 죽이는 과정에서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그러면 계속 강해지게 돼.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속성과 기술이 현실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좋아. 그렇게 말하니 괜찮네. 그러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확실히 손해 없이 이익을 가져올 거야? 너의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야. 돈을 투자하지 않고는 강해질 수 있을까? 왕보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말했다. 그냥 불행한 세상에 살고 있지. 사방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는 이 가족의 분노까지 샀다. 정말로 자기를 방어할 기술이 필요해? 왕보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강해지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탈모 같은 거요. 플레이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연락할게요. 왕보는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고 생각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을 벌어야 한다는 거야. 거실로 돌아온 왕보는 눈앞에 광경에 경악했다. 방에 있는 동안 샤오이에가 그의 음식을 모두 먹어버렸다. 샤오이에 방문이 열리고 왕보는 조심스럽게 샤오이를 침대에 옮기면서 하나하나 말했다. 다 끝났어. 너는 말라 보이는데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겁네. 왕보는 샤오이를 자세히 살펴보며 얼굴이 저절로 붉어졌다. 샤오이의 몸매는 정말 아름다워. 그녀의 얼굴은 천사처럼 몸은 요정처럼 매력적이고 게다가 그녀는 나에게 정말 친절해. 샤오샹보다 천배는 더 나아? 아니면 내 생각일까? 갑자기 왕보는 자신의 뺨을 꼬집었다. 정신 차려. 왕보 무슨 변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인자의 약점을 이용할 수는 없어. 차가운 샤오를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자 문이 쾅 닫히자 샤오이에는 갑자기 뛰어올랐다. 왕보가 그렇게 떠나버리다니 내게 단지 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 난 뭐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그래서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이른 아침 왕보는 샤오이에게 짐을 싸고 청동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의 동쪽 지역에서 두 인물이 거리를 지나갔다 왕보와 샤오이. 잠시 후 샤오이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왕보를 뒤로 끌어당겼다. 왕보가 물었다. 무언가 느꼈어? 샤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훌쩍이며 말했다. 누군가 근처에서 고기를 먹고 있어. 왕보가 좀 더 냄새를 맡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그런 것 같아. 나도 맡았어. 너무 맛있어 보여? 며칠째 우리 가방에 있는 음식이 지겹기만 하잖아. 신선한 고기? 진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샤오이는 앞으로 달려갔다. 왕보는 급히 외쳤다. 샤오이 서두르지 마. 함정일 수도 있어. 다른 여러 사람들도 고기 냄새의 출처에 다가갔다. 확실히 고기 냄새는 여기서 나고 있어. 총이 있는 두 사람이 자리 잡고 내 명령을 기다려라. 우리가 이걸 성공적으로 얻으면 우리가 먹을 고기도 생길 뿐더러 오늘 밤에는 우리의 침대를 따뜻하게 해 줄 안 해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왕보와 샤오이께서는 집에 지붕에 숨어 그물이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왕보가 속삭였다. 샤오이 그 무리 중 누구를 아는 사람 있어? 호랑이 머리갱 소속인가? 네. 왕. 맞아요. 저 사람은 천재 시온인데 예전 호랑이 머리갱의 분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음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미친 분노갱으로 넘어갔어요. 하하. 그가 미친 분노갱 출신이라니 운이 좋네요. 샤오이가 대답했다. 그 순간 천재 시온이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며 갑자기 외쳤다. 멈춰. 아니면 쏜다. 왕보는 눈을 좁히고 면밀히 관찰했다. 안에 여자애가 있어. 천재 시온은 두려움 없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경찰에 미엔가? 그 소년은 물었다.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무 일도 없다면 너희가 방금 멧돼지를 잡았다고 들었어. 나는 신선한 고기를 오랫동안 못 먹어서 형들에게 가져가고 싶어. 왕보는 샤오이에게 안에 누가 있는지 물었다. 샤오이는 말했다. 그녀는 미아오루인이야. 종전에는 경찰이었고 종말 이후에는 이곳을 기지로 삼았어. 그녀의 팀에는 리청핑이라는 경찰이 있는데 그가 그녀의 멘토인 것 같아. 그들 외에도 싸울 수 없는 56명의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왜 그들은 떠나지 않을까? 리청핑이 심각한 다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 것 같아. 미아오루인은 그를 돌보기 위해 남아있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미아오루인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야? 왕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 이유도 있고 주로 미친 분노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을 필요로 해 미아오루인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미친 분노갱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음식을 원하면 직접 찾아가세요. 미아오 장규 당신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은 여러 번 외출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성가시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밥만 주세요. 집안에서는 답이 없었다. 리청핑이 부드럽게 다가왔다. 샤오윤 그들과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한 번 양보하면 다음번에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자 미아오루 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야생 멧돼지를 직접 처치했어요. 강도질하고 싶으면 그냥 오세요. 여기 미아오 장규가 당신들이 소총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측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보셔야 할 겁니다. 진짜 싸움을 원하신다면 당신의 총알로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기엔 부족할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총성이 울렸다. 전 지시융의 남자 중 한 명이 맞았다. 영혼을 내놓고 떠들지 마. 싸우고 싶으면 여기로 와. 내가 제안한 술을 안 마셨으니 별로 술을 마시고 싶나? 모두 여기로 오세요. 소총은 창문 밖으로 조준해 지원하세요. 나머지는 전진하세요. 미아오루 윤은 벽 뒤에 숨으며 총알을 피했다. 우리의 탄약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들과 화력을 가지고 교전할 여유가 없습니다. 리청핑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분명 복도에서 올라올 거예요. 샤오 윤은 당신은 여기서 방어하고 나는 아래 복도로 내려가서 이 무리들을 처리할게. 알겠죠. 마스터 조심하세요. 건물 꼭대기에서 왕보는 급하게 들어오는 무리들을 보며 즉시 물었다. 샤오이에 준비되었어? 소총을 든 사람들을 조준해 샤오이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인물에게 조준했다. 한 발 그 남자는 머리에 맞았다. 첸지스숑은 충격을 받으며 누가 은밀히 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다. 집 안에서 미아오루인도 깜짝 놀랐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일어나한 남자를 겨냥해 쐈다. 첸지스숑은 미아오루인을 가리켜 욕하며 저 소총 든 놈들 뭐 하는 거야? 빨리 쏴! 라고 외쳤다. 근처의 한 부하가 일어설 준비를 하다가 손에 총알을 맞고 말았다. 샤오이에는 찡그리며 이 총알은 빗나갔어! 라고 말했다. 그때 첸지스숑은 누군가가 은밀히 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숨을 찾아 라고 명령했다. 미아오루인은 찡그린 표정으로 누군가 우리를 돕고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첸지스숑과 그의 부하들은 가까운 건물로 황급히 후퇴하며 누구든지 감히 우리 미친 분노 갱단에 대항하고 있다. 라고 했다. 미아오루인은 이 기회를 잡아 리 청핑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부님 당신 쪽은 어때요? 별로인 것 같은데 두 놈이 올라오다 맞았어요. 샤오이엔 당신 쪽은 어때요? 왜 갑자기 여기로 내려왔어요? 저쪽의 화력이 너무 세나요? 사실 저쪽의 화력이 우리보다 세기네요. 하지만 아까 누군가 밖에서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요. 미친 분노 갱단의 어두운 구석에서 숨어있던 소총놈들이 갑자기 맞아 죽었고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첸지스숑도 이를 눈치챘어요. 펜치맨들은 두려움에 떨며 첸 이제 어쩔 거야? 이미 몇 명을 잃었어. 여자 경찰 쪽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항복해야 할 것 같아. 첸지시옹은 분노의 이가 갈렸다 젠장 내 정보는 틀릴 수 없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조심스럽게 밖을 엿보며 첸지시옹은 협상해보려 했다. 미아 미아 경관 이야기 좀 하자. 오 이제 협상이 열려 있군. 자 뭘 원해? 첸지시옹은 애원했다 너의 친구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해줄 수 없겠어? 지난 일을 잊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리청핑은 속삭였다. 우리는 이 친구를 모르잖아. 이제 어쩌지? 첸지시옹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미아 루 윗는 외쳤다 이봐. 미친 분노 갱단. 너희는 쳤어. 그들의 목숨을 살려줘. 왕보와 샤오이는 귀 기울여 들었다 왕. 이제 어쩔 거야? 내가 처리할게. 나중에 그녀는 내 말을 따를 거야. 왕보의 목소리가 울렸다 좋아. 이번에는 그들을 살려줘. 이 소리를 듣고 리아 루 윗는 다시 외쳤다 미친 분노 갱단. 이제 떠나도 좋아. 리청핑은 안도에 한숨을 쉬며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 첸지성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희놈들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모두 없을 거야. 첸지성의 패거리가 떠나자마자 왕보가 샤오이에게 사격 신호를 보냈다. 총소리가 나자 첸지성 뒤에 있는 한 패거리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다른 패거리는 소리쳤다. 아아 우리가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나? 미아 루 윤헨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래를 바라봤다. 왜 그들이 쏘고 있는 거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 같아. 첸지성은 남은 패거리를 방패로 잡고 말했다. 형제들 나를 탓하지마.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그림자에 숨은 그 친구를 탓해 그가 약속을 어긴 거야? 샤오이는 불만을 품고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젠장 그가 내 총에서 도망갔어. 걱정하지마. 이 총은 샤오이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왕 너 혼자서 그들과 협상할래. 미아 그 경찰은 내가 쏘는 것으로 지원해줄 거야. 걱정하지마. 너가 나가지만 않으면 그들은 나에게 손도 대지 않을 거야. 미아로 윤과리 청핑은 집안에 서서 왕보를 관찰했다. 그가 방금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무슨 의도일까? 왕보가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협상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논의하고 싶습니까? 음식에 관한 것이라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 음식을 선의의 표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 없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세력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합시다. 리 청핑이 속삭였다. 그가 정말 그렇게 다른 파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샤오윤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 그의 배낭 안에 뭔가 있는지 확인해. 잠시 논의한 후 리아오루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들어와. 하지만 더러운 짓을 하지 않기를 권고해. 그렇지 않다면 나와 협력하는 것이 당신이 내린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해. 왕보가 말한 후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총이 그의 머리를 천천히 가리키게 했다. 가진 모든 것을 바닥에 내려놔. 긴장하지 마. 나는 음식만 가지고 있어. 다른 건 없어. 왕보가 배낭을 던지자 리아오루윤은 그녀의 부하 샤오 난에게 그것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샤오 난은 순순히 따르며 배낭을 열었고 그 안에 가득한 음식들을 발견하자 매우 신이 났다. 오빠,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어. 나는 정말로 당신과 협력하고 싶어. 2층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맞지? 샤오 윤 언니? 조심해. 쏘지 마. 내 총은 나쁜 놈들을 겨냥해 미아오루 윤이 그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리 청핑은 괜히 그를 살폈다. 이 사람이 조용히 우리를 도와준 사람일 거야. 환영해. 애아. 왕보가 방을 훑어보니 그의 배낭을 들고 있는 아이 외에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보가 말을 했다. 안녕 여러분 다음 지침을 따라줘. 미아오루 윤은 총을 제자리에 넣고 설명했다. 조금 민망해요. 그들이 제 보호를 받기 전에 여러가지 불쾌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왕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하하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루윤이 총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며 일시적으로 신뢰를 얻은 왕보가 물었다. 그래서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왕보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협력해서 미친 분노단과 싸우시다. 뭘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미친 분노단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나요? 리 청핑은 소울미터에 나게 머리를 흔들었다. 이 녀석이 미친 분노단의 배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샤오난은 신나서 외쳤다. 미친 분노단에 맞서다니 멋지네요. 샤오난의 경외심 어린 시선 속에서 왕보는 대답했다. 하하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제 아이디어가 미친 듯이 들릴 수 있지만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타이거 헤드 갱과 이글 클랜이 서로 싸우면 우리가 미친 분노단을 이글 클랜과 싸우게 만들면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냐오루 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정말 서로를 잡아먹게 된다면 이 도시에는 더 이상 주유 조직이 휘젓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의 제안에는 관심이 없어요. 왕보는 당황했다 왜 안되죠? 이건 좋은 기회예요. 냐오루 유는 설명했다 지금 저는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제 스승의 다리가 다쳤습니다. 파벌 전쟁에 연루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빨리 음식을 모아서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요. 류인이 돌아서자 왕보가 서둘러 말했다.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많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샤오난이 자신의 배낭을 열며 말했다. 샤오인 여기 보세요. 그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음식은 여기에서 귀한 상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음식 자원은 여기에 수백만 배 더 풍부예요. 미아오루 인이 왕보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일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구했나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제 질문에 대답 해주세요. 협력 할 건가요? 아닐 건가요? 미아오루 인이 곰곰이 생각했다. 그와 협력 한다면 이 더미 음식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외부에서 음식을 찾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어. 모두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그를 믿을 수 있을 까? 미아오루 인이 돌아서서 물었다. 마스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면 저는 당신을 확실히 지지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여자들이 입을 열었다. 샤오인 우리가 계속 숨고 몰래 다니는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 때문에 당신이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최대한 당신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할게요. 샤오인 함께 미친 분노의 갱과 대결 합시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하면 그들의 생명도 잃을 거예요. 샤오 난이 갑자기 외쳤다. 나는 너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샤오인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를 도와줄 거야. 루이는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샤오 난 진정하고 나와 우리 부모님은 미친 분노단에게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이제 복수의 기회가 온 거야. 왕보가 다가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었다. 샤오 난 맞지? 어떻게 샤오 인 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샤오 인 이 하는 모든 것은 너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만약 그녀가 정말 두려웠다면 너희를 오래전에 버렸을 거야. 그렇지 않니? 이 말을 듣고 리아 오루 빨리 샤오 인 내게 사과해. 샤오 나는 망설였다. 샤오 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었어. 그때 루이는 샤오 난 머리를 세게 때리며 말했다. 너 이 녀석 너의 샤오 인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들을 잡아들여서 정의를 세우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인력 화력 모두 우리와 맞지 않거든. 손을 모아 존경스럽게 말했다. 이전의 이글갱과 타이거, 헤드, 갱 사이의 충돌은 제가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글갱과 미친 분노갱과 내 갈등은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불을 지펴주는 것입니다. 탄약과 보급은 저에게 맡기세요. 우리 주인이 부상당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나머지는 아이들 뿐이라 전투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동의하죠. 샤오단 왜 여전히 거기 서 있나요? 샤오단 진정한 남자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둘러 준비를 하세요. 샤오단은 군인처럼 엄숙하게 격려했다. 확인했습니다. 보스 묘루윤이 돌아서서 말했다. 너희들도 서둘러 정리해라.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왕보는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았다. 이번에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얻었다. 샤오예의 집으로 돌아가자. 샤오예는 미친 분노갱의 총을 집어들고 찡그렸다. 이 총은 강력하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쉽게 들킬 수 있어요. 샤오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걸 시도해봐요. 옆에 있는 아이들은 음식을 살펴보며 말했다. 어 이건 프렌치프라이고 이건 젤리야. 책에서만 본 적 있어. 묘루윤이 물었다. 단 두 사람뿐인데 미친 분노갱에 맞서기를 감히 아냐? 왕보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전에 우리는 단 두 명이었지만 이제 너도 함께하게 되었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걱정하지마. 샤오예의 사격 기술은 뛰어나. 리청핑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이 맥주 정말 시원하네. 비싼 건데 너 참 인심 좋구나. 친구라고 외쳤다. 샤오예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왕은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내가 실수로 다 마셔버렸어. 리아 루인은 리청핑이 들고 있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선생님 그건 진짜 맥주인가요? 교환 가능한 탄약 주머니가 있는 맥주요? 왕보는 루인 내게 한 캔을 건넸다. 너도 한번 마셔봐. 리아 루인은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 정말요? 이렇게 비싼 맥주 이렇게 오랜만에 마셔보니 괜찮겠죠? 이제 나는 파티에서 방해꾼이 아닐 거예요. 리아 루인은 신나서 맥주 캔을 받아들였고 샤오예는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를 원했다. 맞아. 이 상쾌함은 정말 좋다. 왕보는 안주를 쭉 펼치며 말했다. 부끄러워하지마. 얘들아. 이 간식은 너희를 위한 거야? 신나는 아이들은 간식을 보며 물었다. 샤오인 누나. 우리가 정말 이걸 먹어도 돼요. 음. 하지만 한 개씩만 골라야 하죠? 그 다음 날 하늘을 가르는 폭발음이 들렸다. 폭탄이다. 호랑이 머리 갱과 대원갱이 싸우기 시작했어. 리아 경감. 내가 직접 보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대원갱과 호랑이 머리 갱이 정말로 싸우고 있어. 너희가 이렇게 유명한 맥주를 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잠시 너를 믿어볼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 리아 경감. 왜 그냥 나오지 않죠?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모두를 먹일 수 있을 만큼 왜 샤오이를 데리고 도망가지 않겠어? 그런 갱들과 싸울 필요가 있어? 왕보는 리아오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정한 의도인 꿈을 알릴 수 없었기에 이내 대부패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아는가? 나는 그들의 폭정에 이미 지쳤다. 내가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꾸며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샤오난에게 제스처를 취했다. 샤오난 이건 그들이 도망칠 때 남긴 총이다. 가져가 샤오이는 놀라서 외쳤다. 뭐라고 왕 왜 샤오난에게 총을 주는 거야? 그는 아직 어린 애인데 왕보는 고개를 숙이며 비록 그가 아직 어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미 남자다. 이 총으로 그는 그 누나들과 그의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샤오난은 망설이며 리아오루인에게 물었다. 샤오인 누나 이 총을 제가 뜰 수 있을까요? 루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가져가. 왕보는 샤오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 기억해 젊은이. 내일부터 우리는 함께 총 훈련을 할 거야. 샤오난은 열심히 감사의 인사를 했다. 하지만 리아오 샤오인은 왕보를 면밀히 살펴보며 그가 이렇게 관대하여 무기를 타인에게 쉽게 넘겨주다니. 그는 도대체 누구지? 자 모두들 이제 쉬자. 내일은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침을 먹고 난 다음 날 왕보 샤오에 그리고 미아 경관은 미친 분노갱의 본부로 나아갔다. 미아 경관은 청동 지역에 매우 익숙하여 그들은 신속하게 미친 분노갱 본부 근처의 한 건물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친 분노갱의 경비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했기에 그들은 은밀함에 의존해야 했다. 밤이 되어 세 사람은 아래의 무리를 조심스럽게 감시했다. 왕보가 속삭였다. 아무래도 무장한 자가 몇 명만 남아있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지팡이와 몇 자루의 칼을 들고 있어. 미아로인이 총을 들었다. 그러면 먼저 무장한 자들을 처리해야 해. 아래에서 경비 중인 미친 분노갱의 한 구성원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한 것이다. 누군가가 죽자 나머지들은 즉시 경계를 강화하며 주변을 살폈다. 우리가 공격받고 있어. 누군가가 숨어서 쏘고 있어. 또 다른 총성양하며 또 한 명이 죽었고 또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빨리 도망쳐. 왕보는 두 소녀의 머리를 재빠르게 눌렀다. 쉿 너희들 조용히 해. 이제 그만해. 우리가 독수리 갱에게도 작은 문제를 만들어보자. 미친 분노갱의 은신천에에서는 쓰러진 동료의 시체가 안으로 옮겨졌다. 헝거는 동료들의 시체를 보며 외쳤다. 누가 감히 미친 분노갱을 매복했는가? 내가 만약 그걸 알게 된다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대완락갱과 호두머리갱이 전투 중인데 우리를 공격할 용기가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독수리갱이다. 우리가 독수리갱을 물리치러 가자. 남은 구성원들은 모두 분노의 얼굴을 하고 결속하였다. 그들을 파괴하고 피로 피를 깝자. 헝개가 소리쳤다. 이 바보들아 입 다물어.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거냐? 이글갱이 우리를 먼저 도발할 리가 없어. 누군가 일부러 우리와 이글갱지가 내 갈등을 일으켰음이 틀림없어. 지금 시급한 것은 호랑이 머리갱과 빅서클. 갱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는 거야. 젊은 부하가 물었다. 보스 헝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부 너는 팀을 이끌고 조사해. 최근에 외부 세력이 도시로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호출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의 힘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부하들은 즉시 복종하고 출발했다. 헝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누가 배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호랑이 머리갱과 빅서클. 갱이 피해를 보면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글갱을 차지할 수 있어. 나머지 세력은 천천히 처리하자. 이글갱의 기지에서는 도박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하하 나의 승리다. 오 정말로? 페이게 내가 너무 운이 좋네. 분명히 페이게의 도박 실력은 대단해. 페이게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계속하자. 바로 그때 한 부하가 달려들어와 소리쳤다. 페이게 큰일이야. 우리 경비가 앞에서 서로 총을 쏘고 있어. 경비가 주둔하고 있는 곳 밖에서 한 인물이 쓰러진 경비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 총을 주워들었다. 왕보가 혼자서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각자가 총을 가지게 되었군. 미야오루인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믿을 수가 없어. 미친 분노 갱단과 독수리 갱단의 일원들이 이렇게 멍청할 줄은 왕보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분명 당신들과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위험에 대한 경계심 없이 더러운 일을 해왔던 거야. 샤오 위에는 등잔을 들고 다가왔다. 왕. 당신이 지시한 대로 그들의 경비 조소를 모두 불태웠어요. 임무 완료했습니다. 이제 철수할까요? 하룻밤 사이에 4개의 갱단 모두 행동을 강요당했고 호랑이 머리 갱단과 큰 원형 갱단 간의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두 갱단은 서로의 원안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다툴 것이며 독수리 갱단과 미친 분노 갱단 간의 갈등도 불붙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왕보의 계획 안에서 조정된 것이었다. 그들의 본부로 돌아온 왕보는 옥상에서 조준하고 발사했다. 두 발에 총성이 울렸고 두 발 모두 빗나갔다. 왕보는 찡그리며 말했다. 믿을 수 없어. 열 발을 쏘고도 모두 빗나갔군. 미야오 루인이 다가와서 말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건 총알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왕보는 돌아서서 물었다. 미야오, 경관, 이렇게 늦게 왜 아직 여기 계십니까? 내가 당신을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미야오 루인은 미소 지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니요. 그냥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올라왔거나 아마도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러 온 것뿐이에요. 루인이 그렇게 도발적으로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본 왕보는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전의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왕보가 주멀거렸다. 내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미후른이 한 번 고개를 끄덕인 뒤 총을 들어 맥주캔을 쏘았다. 왕보가 칭찬했다. 미 경찰관의 사격 기술은 정말 훌륭하군요. 물론 저 앞에는 경찰관이 계시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 스승애에도 아직 제 동료들이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점점 줄어들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제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질서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호할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샤오난의 그룹을 만났습니다. 아직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전투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네계의 파벌은 잔인했고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샤오난의 그룹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매우 유능했습니다. 하아 이전에 이들 파벌을 이끌던 사람들은 그저 불량 청소년들이었죠. 제가 이전에 몇 번도 체포했던 애들이었습니다. 오 그녀가 그들을 체포했다고요? 그들은 꽤 큰 배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루유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들은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 다른 이들에 맞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매우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우 강인하고 용감합니다. 아포칼립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애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사원안의 그룹을 친절하게 돌보십니다. 저와 비교하면 당신은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요컨대 현재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 경찰관은 저에게 총기 훈련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묘루 윤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총기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아.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너는 명사가 될 수 있어. 한 손으로 왕보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을 감싸며 묘루 윤은 가르쳤다. 내가 쏘고 싶은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해 모든 주의를 함점에 집중한 다음 시선, 총신, 그리고 목표를 일치시켜 느껴지니 이 시점에서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녀의 가슴이 왕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느껴져.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방아쇠를 당기자. 그녀의 안내에 따라 왕보는 방아쇠를 압박했고 쾅 맥주 캣니 뚫렸다. 왕보는 행복하게 외쳤다. 어 내가 맞췄어. 맞췄어. 목표를 막추는 느낌은 정말 대단해. 루유는 조언했다.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기만 하면 내 사격 실력이 날마다 향상될 거야. 묘경관 여기서 모든하게 세력을 처치한 후 샤오난을 모임 지점으로 안내하자. 나와 함께하고 싶니? 응. 몇 가지 작업을 마친 후에 함께 떠나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계속 훈련하자. 내 총기 자세는 아직 조금 잘못되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가까이 다가섰고 샤오이는 옆에 숨어서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왕. 사실 샤오이도 너와 함께 사격 연습하고 있었어. 다음날 호랑이 머리갱과 대원원갱 사이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고 총선과 폭발음이 도시 전역에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왕보와 샤오이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호랑이 머리갱은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다짐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 머리갱은 대원원갱을 전멸시켰지만 그들 스스로도 큰 피해를 입어 생존자가 10명 이상 남지 않았다. 게다가 교전 중에 발생한 큰 소음 덕분에 호랑이 머리갱은 건물 안에서 수천 마리의 좀비에 포위되어 일시적으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노의 미친갱은 호랑이 머리갱의 강세에 굴하지 않고 모든 무리를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 분노의 미친갱의 한 구성원이 독수리갱의 영토에 침투해 이 정보를 독수리갱에 전달했다. 페이건은 AK-47을 휘두르며 외쳤다. 내 형제들은 어디 있냐? 분노의 미친갱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그들이 우리가 손쉬운 목표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들이 우리 영토에 침입한다면 그들의 엉덩이를 날려버릴 거다. 이 개새끼들아 우리의 단결에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노의 미친갱 본부에는 건물에 겨우 10명의 경비만 남아있었다. 이는 침투하기에 완벽한 기회였다. 건물 안에서 2명의 하급 구성원이 순찰을 돌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중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았다. 다른 한 명이 반응할 새도 없이 그의 등 뒤에 총이 눌리며 움직이지 마. 총알을 먹고 싶지 않다면 조금 협조해. 라고 말했다. 떨리는 그 다른 한 명은 더듬거리며 제발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샤오이에가 달려가며 말했다왕. 확인되었어. 2층에는 경비원이 2명밖에 없어. 보스 음식은 최상층에 있어. 중무장이 배치되어 있어. 그들에게서 음식을 가져갈 수 없어. 이놈들은 정말 음식이 필요해. 금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 왕보는 짜증이 나서 총구를 상대해 목덜미에 더 세게 눌렀다.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이야?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그 후 그는 세 사람을 1년의 복도로 안내하며 그 끝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 있었고 아내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죠. 미아오 루윤이 물었다. 혹시 함정이 있을까? 당신들이 내 생명을 쥐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속일 엄두를 내겠어요? 미아오 루윤은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해 왕보에게 말했다. 그를 먼저 보내줘. 왕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경찰관이란 신중한 사람들이다. 그녀가 있어 마음이 훨씬 안심이 된다. 들었냐? 미아오 경관이 내가 먼저 가야 한다고 했어. 그 남자는 머뭇거리며 동의하고 앞으로 나아갔고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띄었다. 하하 너희들은 바보들이다. 우리를 마주보고 있는 다른 통로가 있고 그 통로는 계단으로 이어져.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볼 수 없어. 계단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즉시 도망칠 수 있어. 그럼 위에 있는 놈들에게 알려줄게. 너희를 잡게. 조금만 기다려.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잡아둘 거야. 좋은 여자들 한동안 만져보지 못했어. 하하 그 사람이 교차로로 10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보스 보스가 여기 있습니다. 왕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아 경찰관 당신은 이쪽을 감시하고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 루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교차로에 서 있는 그 남자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나는 먼저 가서 몸들에게 저 바보들을 죽이라고 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왕보와 3명은 즉시 그를 쫓았습니다. 놓치지 마. 그 남자는 뛰면서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조롱했지만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는 자신이 좀비 떼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명이 메아리 쳤습니다. 왕보가 외쳤습니다. 잠깐 앞에 문제가 있어? 교차로에서 비명은 점점 희미해졌고 피가 흐르면서 좀비들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왕보는 놀라며 외쳤습니다. 여기에도 좀비가 있다니 왕 이들이 금고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하지? 안전을 우선할까? 아니면 나아갈까? 루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금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왕보는 다시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리아 경찰관 그러니까 그 금을 얻는 것이 4개의 주요 갱단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샤오이가 옆에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왕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샤오이의 말이 맞아요. 이건 드문 기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망설인다면 다음번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전투적인 여성으로서 훅퇴할 수는 없잖아요? 미아루 유는 총을 겨누고 사후에는 칼을 뽑아 들었고 모두 준비가 되었다. 왕보는 한 손에 삽을 들고 다른 손에 칼을 들고 좀비들 사이로 돌진했다. 잠시 후 마지막 좀비가 쓰러지고 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산을 바라보았다. 왕보의 열정은 점차 사라진 것 같고 사후에는 눈을 크게 뜨며 질문했다. 이렇게 많은 금을 어떻게 운반하지? 미아루 유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대략적으로 보면 금이 최소한 40톤은 있을 것이다. 왕보는 중얼거렸다. 이게 몇 화폐 가치가 될까? 금일 량이 400위안이라고 계산하면 40톤의 금은 대략 160억 위안이 된다. 만약 이게 좀비 아포칼립스 이전이었다면 이 금은 정부에 반납해야 했겠지? 왕보와 사후에는 미아루 윤을 바보처럼 쳐다보았다. 루유는 자신의 관자 놀이를 마사지하며 부끄럽네. 내 전문적인 병이 도졌나 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금을 어떻게 운반할까? 라고 말했다. 왕보가 앞으로 나아가며 중얼거렸다. 시스템이 필요한 금이 여기 다 있어. 내 시스템은 여기 존재하냐? 그때 시스템이 즉시 나타나며 외쳤다. 많은 양의 금을 발견한 것을 축하합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왕보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여기에 금이 얼마나 있나요? 총 46,250량의 금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왕보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른 두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금덩어리를 옮길 수 없어요. 루유는 찡그리며 말했다. 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가져가야 해요. 이 금괴는 옮겨야 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에요. 사실 나 뒤에서 어떤 신비로운 조직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두 분에게 밝힐 수 없어요. 내 임무는 금고 위치를 찾고 이곳에 좌표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내 뒤에 조직이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낼 거예요. 왕보는 또다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이 금덩어리를 쉽게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면 분명 두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샤오이는 왕보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외쳤다. 와 그러면 지난번에 당신이 7일 동안 사라졌던 것은 그 신비로운 조직이 당신을 데려간 거군요? 왕보는 그녀가 이렇게 눈치가 빠를 줄은 몰랐다. 그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했다. 정확해. 샤오이 너 정말 똑똑해. 내가 그렇게 희귀한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구나.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왕보는 그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음 용서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제 상사들은 제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누구도 착취하거나 해치지 않을 거예요. 미야오루이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칠 함께 지내고 관찰한 결과 당신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당신이 말할 수 없다면 분명히 자신만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이제 좌표를 보내야 해요. 당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저를 지켜봐 주면 좋겠어요. 문제는 없지만 여기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이것도 광란의 분노갱의 영역이니까요. 왕보 걱정 마세요. 바깥은 샤오이와 미야오 경관에게 맡길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왕보가 말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잠시 후 시스템이 발표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성공. 거대한 시스템 공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물체를 생각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공간에 배치됩니다. 왕보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는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이 금덩어리들을 시스템 공간에 넣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각형의 덩어리가 왕보 앞에 나타났고 금괴들이 그 덩어리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금이 전송되었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5000파운드의 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었습니다. 왕보는 손안의 사각형 덩어리를 쥐고 말했다. 이게 전부다. 해냈어? 정말 강력해? 이 이동식 공간 덕분에 훨씬 편리해질 거야? 내 시스템 아직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시스템이 즉시 응답했다. 네, 다음 업그레이드에는 3만 파운드의 금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금을 사용하여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쌉니다만 업그레이드는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시작하자 왕보의 현재 전략은 진정으로 부족함을 느꼈다. 그는 여러 번 사후위해와 몇 경감에게 의지해야 했다. 남자로서 여성들이 그를 계속 보호하게 둘 수는 없었다. 왕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자 왕보는 즉시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그의 앞에 보상 기계가 나타났다. 왕보는 중얼거렸다. 이 기계가 보상 시스템이다. 맞아, 매번 보상을 뽑으려면 100kg의 금이 필요하지만 상품은 풍부하고 절대 속지 않는다. 왕보의 눈썹이 떨렸다. 이건 실수인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3만 kg의 금을 썼는데 이제 각 보상 추첨에 100kg의 금이 필요해? 시스템이 유혹하기 시작했다. 젊은이, 믿어봐.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높아. 투자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잊지마.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둬. 강해지려면 조금 써야 해? 게다가 나는 금이 많이 있으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게임에서 항상 운이 좋았어. 손이 아플 정도로 희귀한 걸 항상 뽑았지. 군인들도 돈을 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왕보는 외치며 크랭크를 돌렸다. 회전하는 아이템을 보며 얼굴에 자신감을 가득 담았다. 슈퍼등급 무술을 뽑을 수 있다면 미친 분노갱을 쫓아낼 수 있고 독수리 갱과도 싸울 수 있어. 현실로 돌아가도 그리 녀석이 두렵지 않을 거야. 화면이 천천히 초급 무술줄로 스크롤되었고 왕관은 신나서 크랭크를 돌렸다. 헤헤 나는 정말 행운의 왕이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고 하나의 속성 박스에서 멈췄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당신은 민첩성 속성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왕관은 머리를 감싸고 외쳤다. 젠장 100kg이나 팔고 결국 민첩성 속성 포인트 하나만 없다니 나는 무술이 필요해? 무술이 필요해? 플레이어는 보상을 계속 뽑을 수 있나? 왕관은 화가 나서 외쳤다. 뽑아봐. 하지만 잠깐만. 내게 연속으로 10번 뽑아줘. 잠시 후 화면에 지원해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자가 표시되었고 왕관은 눈물 없이 울었다. 지원해 감사드립니다. 그게 전부야. 잠시 후 시스템의 목소리가 울렸고 왕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원해 감사드립니다. 플레이어가 무정기 2개를 뽑았습니다. 지원해 감사드립니다. 지원해 감사드립니다. 플레이어가 야간 투시경을 뽑았습니다. 플레이어가 미사일 발사기를 뽑았습니다. 3개의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감사드립니다. 플레이어가 매운 꼬치를 뽑았습니다. 플레이어가 사격기술서 뽑았습니다. 왕관은 모든 돈을 잃은 도박 중독자처럼 이를 갈며 말했다. 다행히도 기술서 하나는 얻었군. 시스템. 속성 펜을 열어줘. 시스템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당신의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힘 45민 첩성 52, 플러스 1, 스테미나 47, 정신 42, 사격기술 수준 1점. 왕보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저 한 점 추가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사격기술 수준 1은 적중률을 10포인트, 치명타 확률을 10포인트, 사거리 100m를 증가시킵니다. 다음 수준으로 상승하려면 좀비를 1000마리 처치해야 하며 현재 진행 상황은 1000미만입니다.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좀비를 처치하는 것이 기술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이번에는 바쁘게 움직여야겠어. 꽤 많은 금을 썼지만 좋은 아이템을 뽑지 못했네. 다음 뽑기에서 최상급 아이템이 나오거나 무술 기술이 향상된다면 어떻게 하지?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시스템 다시 10번 뽑아줘. 2분 후 왕보는 떨리며 쓰러졌다. 5번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에 그냥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보다 낫긴 하네. 나는 이 팩의 매운 스틱과 일병의 생수를 뽑았다. 매운 스틱과 생수의 가치는 2000만이지만 여전히 유용해. 첫 번째 아이템은 소총 단약 상자로 내 소총 기술을 향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대력 다이아몬드 펀치라는 무술 기술이다. 대력 다이아몬드 펀치 레벨 2를 소개합니다. 힘속성의 2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대가의 수준으로 연마되면 한 번에 주먹으로 큰 돌을 부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1이며 대가가 되면 3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으며 피해 기술이 힘속성의 5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다음 수준으로 상승하려면 좀비를 1000마리 처치해야 하며 현재 진행 상황은 1000미만입니다. 왕보는 두 손을 들어 불빛을 발산하며 말했다. 드디어 나는 현실에서도 아포칼립스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술 기술을 얻었다. 시스템 공간에는 4150kg의 금이 남아있어 현재 이 금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시스템의 필요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하루의 시간은 이곳에서 일주일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샤오이안과 마오루인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떠나기 전에 미친 분노 갱단의 피를 추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금고 밖에서 마오루인은 열심히 코카콜라 한 병을 열며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오 이거 정말 기가 막혀 코카콜라를 마실 때마다 정말 행복해져. 샤오이안은 그녀 옆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글드 내 표정 왕이 나에게 처음 코카콜라를 줬을 때와 똑같아. 하하 마오루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워. 코카콜라를 마신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차가운 게 더 맛있어. 마오루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포칼립스 전에 우리는 항상 차가운 코카콜라를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경찰관 마오 걱정할 필요 없어. 왕보는 대단해. 그를 따라가면 어떤 음료든 원할 수 있어. 샤오이안 내가 보니 왕보를 언급할 때마다 내 얼굴에 행복이 떠올라. 혹시 내가 샤오이안은 얼굴이 붉어져 부인했다. 아니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샤오이안은 부끄러워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왕보가 다가와 물었다.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샤오이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왕 너는 자리 선정 끝냈어? 그래 우리는 모두 준비됐어. 빨리 여기서 떠나자. 미아오루윤이 물었다. 지금 미친 분노갱이 내부적으로 취약한데 이는 좋은 기회야.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나는 더 나은 계획이 있어. 이글갱을 지원하자. 왕보와 샤오이안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글갱을 지원하자고? 왕 이글갱은 힘이 가장 약한데 그들의 악행은 적지 않아. 믿어줘. 너는 잘못 생각하지 않아. 요약하자면 나를 믿어. 지금 이글갱을 지원하는 것이 미친 분노갱을 타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미친 분노갱 본부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페이게가 건물 위에서 외쳤다. 빨리 장전해. 빨리 재장전해. 이 미친 분노애들 엉덩이를 꽃으로 만들어버리자. 아래에서는 많은 미친 분노갱의 구성원들이 쓰러졌다. 한 리더가 외쳤다. 모두들 헝계가 지원이 온다고 했어. 근처의 차량 안에서 청지홍은 앞에 전장을 관찰하며 물었다. 헝계 우리 동료들이 저기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집단에 합류한 그 순진한 애들은 우리 형님들의 포탄에 불과해. 그 모든 형제애란 건 그들을 세뇌하기 위한 것이야? 그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건 주력부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페이게는 근육이 발달했지만 단순해 나는 그 계급들에게 먼저 희생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중요한 경비를 정문으로 끌어내야 해? 그들이 수적으로 열세이니 다른 세계의 출입구는 틀림없이 경비가 없을 거야? 내 사람들은 그들을 4배 이상 압도해 그 세계의 출입구 중 하나에서만 공격하면 이글갱을 쓸어버릴 수 있어. 이글갱의 영토 다른 지역에서는 경비가 느슨했다. 그래플링 훅이 던져졌고 경비원은 놀라서 외쳤다. 저게 뭐야? 아래의 매드 퓨리갱원들은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둘러 누군가 우리를 발견했어. 모든 지원을 쏟아부어 경비원은 황급히 무전기로 말했다. 여보, 여보, 매드 퓨리갱의 대균오무리가 동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부하인 페이거가 무전기를 들고 급히 달려왔다. 페이거, 그들이 동쪽에서 공격하고 있어요. 페이거는 이를 악물고 명령했다. 너희들을 조각 내버려야겠다. 다른 곳에서는 두 명의 외로운 경비원이 용감하게 공격을 막고 있었지만 그들은 빠르게 쓰러졌다. 사다리가 세워졌고 위쪽에 있던 누군가 손을 흔들며 재촉했다. 서둘러, 서둘러 올라와서 공격해. 헝거에게 말해. 내부에서 공격할 거야. 한부하가 기뻐하며 올라갔지만 갑자기 뒤에서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아래에서 그룹은 외쳤다. 누군가 은밀하게 쏘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일 거야. 그들은 어디 있지? 위에 있는 사람은 뒤에 건물을 쳐다보며 외쳤다. 너희들 그 건물을 빨리 포유해 아마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이번에는 그들을 놓치지 말자. 보고를 들은 헝거는 치통을 앓으며 말했다. 정말로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놈이 있군. 첸 지시옹은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헝, 후퇴해야 할까요? 헝거는 화가 나서 지시옹을 차에서 쳐버리며 말했다. 찌푸리지 말고 빨리 그 개 새끼들을 찾아 모두 조용히 들어. 그 새끼를 찾는 사람에게는 밀가루 한 봉지와 와인 한 병에 보상을 줄게. 병사들은 계속 총을 쏘며 맞은편 건물로 달려갔다. 그놈들이 바로 여기에 틀림없어. 앞으로 돌진해. 발코니에서 샤오위에는 자신이 발각된 것을 깨닫자마자 숨었다. 그녀는 왕보의 지시를 기억했다. 샤오위, 미야오루윤과 너는 미친 분노갱의 행동을 방해하는 책임이야. 총을 한 발 쏜 후에는 반드시 위치를 바꿔야 해? 현재 위치가 발각되었으니 왕의 조언을 따라 한 발 쏘고 위치를 바꿔. 한편, 페이건은 자신의 부하들을 지휘했다. 너희들, 빨리 동남쪽을 방어해. 그들이 공격하게 두면 안 돼. 워크이 타키에서 한 목소리가 기쁘게 외쳤다. 페이거, 페이거, 좋은 소식이야. 미친 분노갱의 공격이 저지된 것 같아. 누군가 비밀리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듯해. 정말 대단해. 분명 신이 보는 지원이야. 왕보는 가만히 서서 리아오루윤과 샤오위의 위치를 살폈다. 소란을 일으킨 후 리아오루윤은 즉시 다른 위치를 찾아갔다. 왕보가 혼잣말로 주멀거렸다. 이글갱은 분명 의심하지 못할 거야. 나는 리아오 경관과 샤오위를 배치하여 미친 분노갱을 기습 공격하게 했어. 그들과 같은 두 명의 능숙한 총잡이가 있으면 그들이 피를 흘릴 수는 없어도 미치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해. 그리고 나는 최고의 기회를 기다릴 거야. 지프 안에서 무전기의 소리가 계속 울려퍼졌다. 헝? 우리는 매복당했어. 지금 뭐 해야 할까? 목표들을 찾을 수조차 없어. 마치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 같아. 우리는 10명 이상을 잃었어. 이글갱의 이론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계속 공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헝? 아직 거기 있나요? 지금 뭐 해야 할까요? 헝계의 손이 떨리며 무전기를 꽉 쥐고 소리쳤다. 물론 계속 죽여야지. 도망칠 용기가 있는 자들은 참을 수 없어. 아래에서 공격이 중단되었고 저항이 시작되었다. 페이게는 아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야? 왜 그들의 사람들이 여기로 천천히 모여들고 있는 거지? 창고에 남은 화력이 얼마나 있어?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대답했다. 페이게, 남은 게 많지 않아. 페이게는 찡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후퇴할 수 없어. 끝까지 싸워야 해?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아래에서 또 다른 남자가 외쳤다. 페이게, 누가 오는지 봐. 왕보가 아래로 내려다보며 다가오는 지프를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그가 정확히 추측하면 그것은 미친 분노갱의 리더일 것이다. 그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 어쩌면 샤오예와 미아 경관이 이미 그에게 혼란을 일으켰을지도 몰라. 헝거가 차 위에 서서 팔을 감고 말했다. 오랜만이네. 페이페이. 페이거는 분노로 고개를 숙였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 헝거가 스피커를 통해 외쳤다. 페이페이. 내가 너에게 빠져나갈 길을 제안하러 왔어. 이글갱이 내 지휘 아래로 투항하기만 하면 우리의 공격을 중단할게. 너는 단지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계속해서 내가 내 보스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어. 여기에서 꺼져. 헝 쓰레기. 페이거가 나를 그의 동생으로 삼으라고 했어.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더 힘들어질래. 내가 힘이 있다면 그냥 공격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응?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말이야. 허? 누군가 페이거의 머리를 가져오면 10개의 밀가루 자루를 보상으로 줄 거야. 미친 분노 갱단이 기쁜듯 환호했다. 고마워. 헝. 동지들아. 돌진하자. 사다리 가져와. 저격수가 총구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내자. 헝거는 중기관총을 위로 겨냥하며 외쳤다. 그게 다야. 그럼 내 중기관총의 맛을 봐. 저격수는 재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헝거는 미친 듯이 사격했다. 하하. 이 쓰레기들이 나와 싸우고 싶다고? 죽어라. 강렬한 화력이 페이거를 벽 뒤에 숨게 했다. 저격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페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천지수용은 앞으로 나아가 외쳤다. 형제들. 전진하자. 우리는 홍의 화력 지원을 받았다. 그 순간 고층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소리를 들은 천지수용은 돌아보았다. 그는 뒤에서 탄착된 포탄이 홍형의 위치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의 등을 오삭하게 했다. 홍형은 놀라서 돌아섰고 그때 지프차가 포탄에 의해 폭파되는 것을 목격했다. 페이형은 그 장면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정말로? 위에서 지원이 왔군. 형제들. 우리의 기회가 왔다. 반격하자. 그렇게 말한 후 위에서 총성이 계속 울려 퍼졌다. 미치광이 분노 갱단의 회원들은 재빠르게 돌아서서 도망쳤다. 천지수용과 몇몇은 홍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천지수용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홍 무기들이 심각하지만 견뎌야 해? 홍형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상대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왕보는 어깨에 매는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있었다. 나중에 보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미치광이 분노 갱단은 샤오위의 그룹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돌아갈 준비를 하며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었다. 이글갱의 편에서 매드 퓨리 그룹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은 흥분한 군중이 외쳤다. 페이게 우리의 형제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내 영혼의 무기를 빨리 꺼내주세요. 이 순간 왕보는 유텐 발사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웃었다. 헤헤 도라에몽처럼 이 저장 공간은 정말 편리하군.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다. 내 사랑 당신이 어떤 신성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페이게를 대신하여 이글갱은 당신의 구원에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글갱이 도울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왕보는 그 소리에 몸을 떨며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번 전투에서 두 진영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매드 퓨리 갱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100명이 넘는 구성원이 30명이 넘게 줄어들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들의 리더 역시 중상을 입었다. 이글갱 또한 재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두 진영 모두 신중한 고려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왕보는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모든 그룹이 축하하며 잔을 들었다. 누가 알았겠어? 세 사람이 두 갱단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줄이야? 하하 수고했어. 다만 내 다리가 불편하니 아니라면 나도 총 몇 발 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샤오 나는 흥분한 채로 주먹을 쥐었다. 나도 가고 싶어. 만약 내가 그놈들 몇 명을 죽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어. 옆에 있던 소녀가 엄하게 말했다. 샤오 난 순순히 집에 있어. 내 싹격 실력은 형편없고 너는 너무 느리게 뛰어. 내가 너를 깔보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 매일 연습하고 있어. 자 샤오 바오 샤오 난 그만 언쟁해. 너희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야. 누가 알겠어. 너희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샤오 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샤오 바오를 바라보았다. 너도 들었지? 앞으로 내가 모두를 보호할 거야. 그러면 나는 더욱 자랑스러울 거야. 왕보가 끼어들었다. 당분간 미친 분노 갱과 독수리 갱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거주지를 찾아야 해. 왕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가 더 안전할까? 외곽으로 가자. 거기는 좀비가 많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적어. 누군가 공격받을 걱정은 필요 없어. 나는 거기로 여행할 계획이야. 너희는 여기서 며칠 동안 기다려. 내가 음식을 가져오면 우리는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아이예요로 유는 왕보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왕보 너가 떠나는 거야? 그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니? 알겠어. 나도 약 7일 후에 떠나야 해. 하지만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포함한 많은 식량을 가져올게 해.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듣고 모두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간절히 외쳤다. 왕보 나 계란 먹고 싶어. 사과도 먹고 싶어. 토마토도 될까? 왕보는 손가락을 올리며 웃었다. 문제 없어. 나한테 맡겨. 미터 아이예요로 유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나 나는 차가운 맥주 마시고 싶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걸까? 리청핑은 담배를 요청했다. 하하 모두의 요청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할게. 모두가 조금씩 이것저것을 원하는 게 웃기긴 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무감을 느껴. 알겠어. 시작하자. 이번에 대승을 축하해. 다음날 그룹은 외곽으로 향했다. 여기서는 좀비를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지만 이는 왕보가 여기를 움직이길 원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제부터 그는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좀비를 계속 처치해야 했다. 안전을 위해 그는 미터에이디 부리갱에서 긁어온 총을 샤온안과 샤온안에게 장착했다. 아이들이 총을 사용하는 것이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아포칼립스에서는 총을 갖는 것이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건물 안에서 왕보는 땅에 상자를 놓았다. 이 상자에는 만발의 탄약이 들어있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 내일 아침 여기 주변에 좀비들을 처리하고 사격 연습도 하고 싶어. 너희 둘도 나와 함께 가자. 물론 완벽해. 나는 왕보에게 내 사격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 왕보 이렇게 관대하게 만발의 탄약을 제공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 내일은 모두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싶어. 샤오위의 사격 능력도 꽤 좋아졌으니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왕보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해? 내일 인근 산으로 나가서 나물이나 캐는 건 어때? 왕보는 즉시 동의했다. 정말 그래. 전적으로 찬성해. 최근에 즉석 라면에 지쳤어. 우리가 자연식량을 얻으면 잔치를 여는 기분이겠어. 그럼 내일 미아와 나는 나물 캐러 갈게. 샤오위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왕보가 다시 떠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다음 아침 왕보는 샤오난과 샤오바오를 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갔다. 쾅! 근처에 좀비들이 총소리에 이끌렸다. 샤오난은 신나서 외쳤다. 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좀비들이 아래에 모였어? 샤오바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보, 우리는 주변을 좀비들로 둘러싸여 있어. 걱정하지 마. 바로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여기로 유인하는 거야. 잘 알아둬. 왕보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왕보는 총을 들어 좀비의 머리를 겨냥하며 말했다. 왜 둘은 아직 멈춰서 있는 거야? 빨리 총을 쏴서 연습해라. 샤오난은 기다리지 않고 외쳤다. 예, 알겠습니다. 저를 지켜봐요. 교회에서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편리했기에 왕보와 두 아이는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연습을 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했다. 왕보가 돌아오기 전에 날들마다 그는 매일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좀비를 쏘며 연습했고 결국 주변의 좀비들은 거의 그들에 의해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약 3,000발의 탄약을 사용했다. 두 아이의 사격 기술은 날이 갈수록 더욱 4m의 더블해졌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왕보의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시스템이 알렸다. 조준 및 사격에 집중하세요.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조준 능력이 레벨 3로 업그레이드 되어 중요 부의명 중률, 87명타 발생률, 84장 거리 200m로 증가했습니다.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5,000명의 좀비를 처치해야 하며 현재 진행 상황은 5,000명이 넘습니다. 다이아몬드 포스 리더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다이아몬드 포스 리더가 레벨 2로 업그레이드 되어 리더의 부상 기술이 80점이 되었고 포스의 부상 속성이 50점 증가했습니다.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1만 명의 좀비를 처치해야 하며 현재 진행 상황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화려한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었다. 힘든 하루 훈련을 마친 왕보는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을 보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어, 오늘 저녁은 야생 채소뿐만 아니라 구운 치킨 과로스트 포크까지 있어.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하하, 이 모든 것은 주방에서 분주했던 미아오 경감님 덕분이야.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준 거지? 왕보는 놀라며 물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왜? 맞아, 샤오인이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녀와 샤오이에가 돼지와 닭을 잡으러 가고 고구마를 캐고 야생 채소를 따고 각 집에 양념을 요청하러 다녔어. 이 시점에서 리 청핑은 약간 서운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녀의 스승이 된 지 오래인데 그녀는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본 적이 없네. 집안의 장년은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아. 미아오 루이는 향긋한 국이 담긴 냄비를 들고 와 그를 흘기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먹는 건데? 아니면 스승님이 제자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인생에 대해 멍하니 생각하며 그냥 앉아 계실 건가요? 리 청핑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하하 그냥 그녀와 농담한 거였어? 하하 왕보가 다가가서 말했다. 미아오 경감님 이렇게 화려한 저녁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미아오 루이는 자신의 전문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이런 호화로운 음식을 준비할 때 보통은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위해서였어요. 미아오 루인이 말했다. 아, 맞다. 샤오이에게도 제대로 감사해야 해. 지난번 남은 야생 멧돼지 머리가 있었지만 모든 야생 닭은 샤오이에가 잡았거든. 왕보가 샤오이에게 팔을 느슨하게 걸쳤다. 정말 그렇지. 샤오이에는 대단한 친구야. 하지만 우리 사이에선 이런 형식 같은 건 필요 없어. 샤오이에 보아라 우린 오랫동안 형제처럼 죽고 사는 걸 함께해왔으니까. 하하 샤오이에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번졌다. 왕보 나도 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렸네. 갑자기 그녀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잠깐만 왕이 형제 같다고 했어. 샤오난의 배꼽이 고르르 올렸다. 샤오윤 언니 밥 준비됐어? 우리는 정말 배고파. 알겠어 알겠어 내가 탐욕스러운 건 알아. 그냥 밥 먹자고. 웃음소리와 즐거운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다. 난 돼지 머리 먹고 싶어. 먼저 닭을 먹고 그 다음에 돼지 머리를 먹을 거야. 좋아 하하 천천히 해 아직 많아. 자정이 되기 전에 샤오이에의 목소리가 울렸다. 왕보 이거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야? 너는 어쩔 거야?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는 총이 있어요. 샤오이에 미야오 경골 리 아저씨 나는 오늘 떠나야 해. 나는 여기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곳을 잘 지킬 거예요. 샤오이에는 왕보를 떠나는 것이 괴로워.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왕보 나도 같이 가게 해줘. 나는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 여기서 남아 모두를 지킬게. 꼭 7일 후에 돌아올게. 무거운 마음으로 샤오이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어. 왕보 너는 꼭 조심해야 해. 샤오이엔은 너를 기다릴게. 왕보가 방에 들어가자. 미야오루인이 조용히 물었다. 샤오이엔 지난번 왕보가 이렇게 떠날 때 혼자 방에 있었어? 샤오이엔 왕보의 방을 바라보며 끄덕였다. 방 안에서 왕보는 순간이동 전송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빛이 깜박였다. 다음 날 아침 거리에서 왕보는 리핑과 두홍페이와 함께 브런치를 할 예정이었다.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왕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다 됐어.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어. 리핑은 웃으며 말했다. 왕보 너는 고향에 그냥 한 번 다녀오는 건데 왜 이렇게 굶주린 유령처럼 행동해 이미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 먹을 거야? 원래는 괜찮은 식당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배부른 식사를 해서 너희들을 먼저 이렇게 초대했어. 정말 세계에서는 좀비와 다른 생존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니 음식은 정말 귀하잖아. 진짜 세계로 돌아가면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진짜 세계에서 살기는 정말 행복해. 리핑은 두홍페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야, 이해가 너무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두홍페이는 대답했다. 아마도 그는 아직 상실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것 같아. 뭐, 내가 그리 가이를 화나게 했으니 조심해야 해. 그는 너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했어.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 졸업 후에 너희들 계획 있어? 리핑은 어떤 회사에 취직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두홍페이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업 시작하는 거구나. 너희들은 보석 사업에 관심 있어? 라고 말했다. 리핑은 보석 사업 왜 갑자기 이걸 꺼내? 라고 물었다. 왕보는 맥주 잔을 내려놓으며 사실 내가 저렴한 가격에 보물 같은 물건들을 좀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관심 있으면 협력해서 보석 가게를 열어보면 어떨까? 내가 우릴 이끌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투자 자금으로 내가 제공한 돈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초기 자본을 준비할게. 이전에 너에게 줬던 돈은 너의 용도로 써도 좋고. 라고 말했다. 리핑은 보석 가게를 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들어보니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충분할지 누가 알아? 라고 말했다. 왕보는 맥주 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2천만 위안과 2천 킬로그램의 순금으로 투자할 계획이야. 라고 말했다. 두홍페이는 리핑에게 다가가 재촉했다. 빨리 얼마인지 계산해봐. 리핑은 긴장하며 삼켰다. 현재 금 가격은 1량에 400위안이고 1,000량이 1kg이니 2,000kg이면 8억 위안이에요. 두홍페이는 충격을 받았다. 8억이야? 확실히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아니 계산기로 계산해봤고 틀림없어. 일단 그건 두고 저녁 먼저 먹자.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을 내 별장에 데려가겠다. 어떤 별장이야? 네가 언제 별장을 샀어? 부유한 배경을 감추고 있는 거야? 나중에 왕보가 두 사람을 그의 별장으로 안내했다. 금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 나이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금을 본 적이 없어. 평생 이거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만약 이게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아. 한 번 찬 너를 차면 현실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리핑이 비명을 지르며 아파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두홍페이는 리핑을 차고 나서 왕보에게 다가가 그를 흔들며 물었다. 이금 어디서 온 거야? 불법적인 짓을 한 거 아니야? 왕보는 불만스럽게 킁킁거렸다. 꺼져.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 두홍페이는 생각해보고 동의했다. 용기는 있어도 능력이 부족하네. 왕보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암튼 나는 큰 보스가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너희는 가게를 지을 좋은 장소를 찾아보고 사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 나는 너희 둘을 가장 믿어. 다른 문제들은 공사 진행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 창업 여정을 시작할 생각에 두 사람은 즉시 대답했다. 알겠어요. 믿어요. 당장 작업에 착수할게요. 잠깐만 주식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네? 아 우리도 주식이 있어. 왕보가 덧붙였다. 물론 너희도 있어. 너희는 내 팀원들이니까 너희의 에너지와 지성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 각자 10%의 주식을 줘야겠어. 리핑과 두홍페이는 조금 주의해 보였다. 우리가 좋은 형제인 건 맞지만 사업은 사업이야? 자본은 모두 내 것이잖아. 10%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맞아. 게다가 우리의 능력이 너와 맞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 10%는 10%야. 자신을 의심할 필요 없어. 너희의 능력을 믿어. 왕보가 주장했다. 리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꼭 최선을 다할 거고. 홍페이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회사의 내부 사물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보석 디자인도 공부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안정되면 다른 투자회사를 열 거야. 리핑, 너 주식시장 좋아하지 않니? 그때가 되면 너를 투자회사의 책임자로 세울게.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확실히 강한 사업 제국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두홍페이와 리핑은 감정적으로 외쳤다. 왕보, 당신은 너무 멋져요. 우리는 정말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제 생명으로 보답해야겠어요. 저도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왕보,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왕보의 눈이 긴장하며 격렬했다. 에잇,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 순간 왕보의 전화가 울렸다. 오, 내 주문이 도착했네. 밖에서 배달 트럭이 마당으로 후진하며 들어오더니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왕보, 왜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샀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도 있어요. 왕보, 당신은 계속 집안에 있을 생각인가요? 만약 그리씨가 이곳을 찾으면 어떻게 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씨 때문이 아니라 이 물건들은 저에게 매우 유용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여기서 물건을 받으세요. 회사 일은 우리가 즉시 처리할 테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세요. 왕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학교문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요.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왕보는 학교문에 도착했다. 두홍페이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왕보야,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먼저 즐겨? 우리는 나중에 올게. 그래, 그래, 천천히 해. 그러니까 나는 이 느긋한 삶이 좋아. 전화기를 끊고 왕보는 내심 깊이 생각했다. 최근 들어 나는 이곳보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다른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내 기분이 더 어두워지고 민감해졌을지도 모른다. 생과 살을 넘나드는 경험이 나를 조금은 성숙하게 만든 것 같다. 같은 나이에 이 학생들을 보니 그들이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 아마도 내가 이미 성숙해진 것이라서 내 시각이 좀 더 높아진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종말이 없었다면 나도 졸업 시즌에 내 미래를 쫓고 있었을 것이다. 왕보는 자신의 머릿속에 취업 면접에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모두의 눈에 그는 항상 뛰어난 학생으로 비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전 세대의 노력이 그와 비교하면 그의 재능은 정말 미미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운명이 그에게 기회를 내주었다. 왕보는 현재 세계와 미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길을 막았다. 저게 왕보인가? 이 아이 얼굴에 겁에 질린 표정을 봐라. 왕보는 찡그렸다. 이런 문제아들, 저리 녀석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고용한 녀석들이에 틀림없어. 왕보는 대답했다. 네, 저는 왕보입니다.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갱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저런. 이 아이가 이렇게 용감하네. 바지에 오줌도 누지 않고 말이지? 우리는 블랙 타이거 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왕보는 속으로 그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해 보이지만 정말 이후 시대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잔인한 자들이 많았어. 왕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잡담 그만하고 당신들은 아마 그 바보리 때문에 호출된 것 같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희들은 아마 두들겨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겠지? 왕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보는 게 어때? 왕보의 두려움 없는 모습에 부하가 속 썩였습니다. 보스, 조심하세요. 이 아이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갱 리더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두려워해? 이 아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룹은 빈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기가 막히네? 감탄했어.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어. 나 혼자면 괜찮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가. 이 아이는 용기가 있군. 내가 우리 보스리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친구가 되고 싶을 정도야. 모두 가자. 왕보는 손바닥을 펴며 다이아몬드 포스 주먹을 사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포스 주먹이 레벨 1호 레벨업 했어. 이 녀석들한테 시험해볼 완벽한 타이밍이지. 한방에 금발 머리 남자의 가슴이 움푹 들어갔고 왕보는 후속 타격으로 그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갱단 리더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이 아이는 무술을 알고 있고 무장했다. 둘러싸고 제 앞에 다른 이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다가왔다. 왕보는 의당 허세를 부리며 등에 칼을 가져다 댔다. 어라? 많은 상대를 상대로 하긴 썩 어려운 상대인 듯 이미 다쳤네. 왕보는 재빠르게 돌아서 주먹을 날리며 자신을 다치게 한 상대를 날려버렸다. 갱단 리더는 인내심을 잃고 곧바로 경찰봉을 꺼댔다. 너도 꾀형끼가 있구나. 쭛쭛. 한 수 가르쳐줄게. 죽을 준비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왕보는 칼을 지탱하느라 애를 먹었다. 갱단 리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반격할 수 있다고 왕보는 이를 악물고 칼을 꽉 쥐고 도발했다. 이 녀석들 왜 이리 약한 놈들이냐? 블랙타이거 갱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난 너희를 헬로키티로 보겠다. 이렇게 그는 다리를 들어 갱단 리더의 고안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리더에 비명이 울렸다. 그는 그치지 않고 천둥같은 뇌침을 이어갔다. 너희가 그렇게 강한 줄 아느냐? 곧 너희의 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소리와 함께 갱단 리더는 뒤로 넘어지고 괴로워하며 말했다. 용기가 있군 계속해 다른 갱원들은 주저하기 시작하며 서로 밀쳤다. 너 너 먼저 가세요. 왜 나 안가? 그때 두 대의 차가 추가로 도착했다. 하하 우리 선임들이 왔다. 고마워 오늘은 끝이다. 신입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즉시 리더에게 물었다. 이봐 동 왜 이 애가 널 때렸어? 너희도 또 늦게 올 생각이냐? 리더는 한 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움켜잡고 왕보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왕가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줄 알지만 내 형제가 많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자. 본래는 내 다리 하나를 무력화시킬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너를 처리하는 게 낫겠다.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이아몬드 주먹파의 실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 5,6명의 깡패는 상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상대는 좀 힘들 것 같다. 이 상황에서는 한번 도박을 걸어야겠다. 왕보는 조용히 자신의 공간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리더는 큰 소리로 외쳤다. 마음껏 타라. 그들을 마음껏 때려줘. 죽든 다치든 상관없으니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그의 부하들은 즉시 따르며 무기를 잡고 공격적으로 달려왔다. 왕보는 팔을 허리 뒤에 숨긴 채 갑자기 총을 꺼내 하늘로 겨누고 발사했다. 총성이 울리자 깡패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한 건먹은 자가 귓속말로 말했다. 이봐 동 이에는 대체 누구야? 왜 총이 있어?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가 어떻게 그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았겠어? 왕보는 그들을 향해 총을 높이 들며 말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면 나에게 덤벼봐. 한 사람을 죽이면 본전을 뽑고 두 명을 죽이면 이익이야. 형이 강한 외모를 가졌지만 말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야, 걱정하지 마. 그가 들고 있는 총은 그냥 가짜 증명서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에게 왜 두려워해야 해? 맞지? 하하. 증명하듯 왕보는 허벅지를 목표로 하고 총을 쏘았다. 형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허벅지를 움켜잡았다. 왕보는 총구에서 연기를 가볍게 불어내며 말했다. 다음은 누구야? 한 번에 볼 사람. 형은 두부아의 도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얼른 나를 일으켜. 오늘 블랙타이거 갱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왕보가 총을 앞으로 들자. 즉시 말투를 바꾸었다. 형제여, 우리가 맹세한 것처럼 이 일을 처리하자. 어떻게 생각해? 왕보는 자신의 입으로 총을 쏘는 척하며 두부아들이 두려움에 질려 바지를 적시고 손을 들었다. 아무도 그에 지원을 하지 않자 형은 다시 쓰러지며 너무 아프고 왜 놔준 거야? 고집샘 바보들 방황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행동을 배우고 언더월드의 큰형이 되어야지 그냥 평범한 멍청이야 라고 말했다. 캥단원들은 울면서 용서를 베그트 형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왕보는 계속해서 조롱했다. 너희 같은 비겁한 무리들이 아직 나를 가르치려고 쓰레기를 먹어라. 왕의 가르침은 딱 맞아. 이제 분명해졌냐? 아니면 계속 여기 남고 싶냐? 이 말을 듣고 갱단원들은 망설임도 없이 형을 개처럼 차에 끌어넣고 빠르게 도망쳤다. 왕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거의 끝장날 뻔했어. 다행히 그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리핑 리핑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교의 학생들한테 너가 한 무리에게 붙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 넌 아직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이미 그들은 처리되었어. 진짜 등 꾸며낸거든. 그게 언더월드의 현실이지.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음 완전히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 거기에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나 좀 픽업하러 와줄 수 있어? 좀 시간이 지나자 리핑은 분노로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끝이 없는 건가? 저리가 정말 세상을 혼자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왕보는 기회를 잡아 주제를 바꾸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숨게 될 수도 있어. 어떤 발전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줘. 걱정하지 마.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줄게. 아 그런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홈페이가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는 등록하러 갔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면 반달이 걸린다고 하더라. 홈페이는 적합한 가게를 빨리 찾았으니 나와 같이 오지 않았어. 가게 문제는 급한 일이 아니야. 우리는 직접 중개인을 가서 찾으면 된다. 혼자서 힘들게 했을 필요 없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면 나에게 알려줘. 내가 돌아오면 가게를 열 수 있어. 이 일은 모두를 행복하게 했어야 했지만 절이라는 녀석은 정말 신경 쓰이게 해. 언젠가는 그를 처리할 거야. 너희들은 사업에 집중해. 그 외에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나도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어. 먼저 가볼게. 조심하고. 절이와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리핑은 손을 휘저으며 알겠어. 잘 가. 너가. 라고 말했다. 왕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리핑은 주멀거리기 시작했다. 절이라는 녀석이 정말 너를 괴롭히네. 내가랑 홍페이는 도대체 어떻게 참고 있어야 하지? 그는 두 홍페이의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그를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그는 술집에 있어요. 화장실 안에서 리라는 성을 가진 남자가 스웨거링하게 들어왔다. 이 병들을 채운 다음에 마법을 풀어줄게. 그가 바지를 내리려 할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친구야. 누군가 뭔가 하고 있는 중인 걸 못 보겠어? 나를 만지지 마. 리라는 성을 가진 남자는 화가 나서 돌아섰고 큰 자루에 맞았다. 리핑과 두 홍페이는 나무 막대기로 번갈아 가며 휘둘렀다. 누구?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나를 아는 줄 알지? 리핑과 두 홍페이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너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맞고 있는 사람은 리라는 성을 가진 놈이야. 하하. 너를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 이봐. 이봐. 형. 그를 좀 살려줘. 얼마나 필요해? 가진 거 다 줄게.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이쪽으로 와. 리핑은 리라는 성을 가진 남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고 그곳에는 악취가 나는 배설물 더미가 있었다. 여기 내가 필요한 게 있어. 신선하고 뜨거워.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거야. 리핑은 코를 가리며 못 견디고 냄새를 참고 있었다. 최근에 망고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너무 썩었어. 리핑은 깜짝 놀랐다. 망고. 누가 망고를 먹어? 두 홍페이는 성을 가진 리라는 남자를 화장실로 밀쳐놓고 도망쳤다. 하하 리라는 신사가 똥에 빠졌다니 정말 뜨거운 뉴스다. 이성을 가진 남자는 이제 얼굴이 똥덤이에 처박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보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주변에 다양한 보급품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 그가 준비한 음식은 한 달 동안 모두에게 충분했으며 사람들끼리 시원한 탄산음료와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킬러도 가져왔다. 샤오 위에 그들이 분명 기뻐할 거야. 시스템 이것들을 공간으로 옮겨줘. 시스템이 물었다. 전송 시작 시간. 전송 확인. 잠깐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전송하면 썩는 건 아닐까? 시스템이 대답했다. 공간 안에 시스템이 슈퍼 보존 기능을 설정했다. 음식은 얼마나 오래 지나도 신선하게 유지될 것이다. 왕보는 기분이 좋았다의 시스템은 정말 다재다능해 이제 보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 그러자 시스템이 공간 이동을 시작했다. 정말 이후에 세계 안에서 샤오나는 벽에 7개의 선을 그었다. 2467 오늘은 벌써 7일체야. 왕형이 곧 돌아올 것 같아. 리청핑이 말했다. 그의 집이 안전할 만큼 안전하다면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를 잘 지켜주길 바라야 해. 우리는 그의 친절을 받았으니까. 이런 좋은 사람을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찾을 수는 없어. 주인님 말이 맞았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그가 우리를 돌볼 의무는 없어. 미야 언니? 사실 왕이 떠났을 때 너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같았지? 그때는 그가 너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졌잖아. 매일 밤 왕의 방에 가서 그가 돌아왔는지 확인했어. 희망을 잃기 직전에 왕이 돌아왔지?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자. 왕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어. 료루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아요. 왕 형님은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저희를 속일 리가 없죠. 네. 저도 왕 형님을 믿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매우 실망할 거예요. 그는 샤오바오에게 사격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샤오바오를 보며 리청핑이 위로했다. 샤오바오 걱정하지 마. 리 아저씨가 너에게 사격을 가르쳐 줄게. 바로 그때 왕보의 방문이 열렸고 모두가 그쪽을 쳐다보았다. 왕보가 큰 소리를 외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샤오이가 기쁘게 달려가 왕보를 끌어안았다. 왕 형님. 샤오이가 많이 그리웠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분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왕보는 웃으며 말했다. 샤오이 여전히 열정적이구나. 샤오나는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왕. 왕 형님.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까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바보 같았나? 제 형의 말은 금과 같아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당신이 모두를 위해 가져온 좋은 것들이 많으니. 이건 모두 제일 신선한 과일이에요. 와.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갑자기 저는 이걸 먹고 싶지 않아요. 묘루유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의 부재는 모두를 걱정하게 했지만. 그의 귀환은 순식간에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왕보는 이 그룹의 중추가 되었어요.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왕보는 려의 곁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려. 경관. 내가 너를 위해 가져온 것을 좀 봐. 내가 원하는 차가운 코카콜라야. 리아오루윤은 차가운 콜라캔을 들고 느꼈다. 정말 차갑네. 왕보. 내 운이 얼마나 큰 거야? 샤오이와 리아오루윤은 병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리아오루윤의 눈이 커졌다. 너무 상쾌해.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옷 아래 두 개의 봉긋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왕보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헤헤. 너희 둘이 마음에 들어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 리 청핑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샤오왕. 내가 부탁한 담배는 가져왔지? 왕보는 갑자기 어깨를 두드려서 깜짝 놀랐고. 리 청핑의 갈망 어린 얼굴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물론이지. 내가 이 노인을 잊을 리가 없지. 리 청핑은 담배 패키지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말했다. 너무 사랑해. 너 아이를 갖고 싶어. 노인은 담배를 꺼내 코에 대고 깊게 흡입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이 향은 중독적이야. 한 번만 맡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어. 샤오나는 주저하다가 외쳤다. 이모브리. 나도 해보고 싶어. 리 청핑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저리가. 저리가. 거기서 놀아. 흡연은 너의 성장에 나쁘단다. 이야. 샤오이. 미하오 경감. 내가 이 핫팟 양념을 가져왔어. 큰 냄비를 꺼내서 함께 핫팟하자. 핫팟 이야기를 듣자. 샤오이의 눈이 반짝였고. 빠르게 폭의 물을 끓였다. 왕보는 입을 핥으며 양념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미하오로 윈니 부드럽게 말했다. 왕보. 조금 아껴둬.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식사가 있어. 오늘 모두 마음껏 먹게 하자. 샤오 파우. 샤오난. 폭에 부을 물을 더 가져와. 샤오이가 말했다. 왕형. 고기가 썰어졌고. 야채도 씻었어요. 왕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모든 것을 폭에 넣어. 끓는 육수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샤오난이 외쳤다. 나는 죽었어.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어? 왕형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모두 시작하자. 오늘의 식사는 간단하지만 나중에 매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할 거야. 기다릴 필요 없이 모두가 식사를 즐겁게 하기 시작했다. 미하오로 윈는 고기 한 조각을 집어들고 맛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왕보는 놀라서 말했다. 샤오 파우. 샤오난. 너희들은 왜 울고 있니? 음식이 맛이 없니? 리 아저씨. 당신은 왜 그래? 모두가 장례식처럼 울고 있어? 핫팟이 너무 매웠거나 내가 요리를 잘못했나? 아니, 리 때문은 아니야. 맞아. 핫팟은 맛있어. 단지 모두가 오랜만에 이런 맛을 경험했기에 감동받은 거야. 정말 이전의 시간을 떠올리며 핫팟을 먹는 것은 평범한 일이었다. 그때는 음식이 풍부했지. 지금처럼 부족하지 않았어. 모두가 햇볕 아래에서 삶을 즐기고 있었어. 나, 나는 잃어버린 부모님이 생각나. 그때는 여전히 집에서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어. 부모님이 그리워.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소중한 조카도 생각나. 종말이 찾아왔을 때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나 혼자 살아남았어. 내 가족은 좀비로 변해버렸지. 만약 샤오윤 언니가 나와 작은 카이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모두와 핫팟을 먹고 있지 못했을 거야. 익숙한 맛이 행복했던 시절을 떠오르게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 모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고난을 겪었지 그리 쉽지 않았어. 왕보는 모두의 무거운 기분을 느끼고 그들에게 안심시켰다. 종말이 왔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종말 속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동쪽에는 광활한 바다가 있으니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집이 없어도 작은 섬에서 임시로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지역에 물이 풍부하다면 저는 씨앗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채소를 재배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와 가축을 기를 수 있으니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길은 멀고 차도 없지만 우리가 단결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 청핑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가볍게 여겼지만 왕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는 없죠. 제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가는 길이 멀고 좀비와 무장 세력이 도처에 있습니다. 샤오바오는 말했다. 샤오인 언니, 저와 샤오난이 총을 쓸 줄 아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길을 가는 동안 모두를 보호할 것입니다. 맞아요. 왕보 형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일 짐을 빨리 챙겨서 출발합시다. 왕보는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저녁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아직 짐을 싸지 못해 내일 동쪽으로 향할 힘이 생길 거야. 그가 물통을 한 손에 들고 외쳤다. 모두들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미아루 윤과 샤오인은 왕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왕보, 너는 매일매일 팀 리더처럼 변하고 있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찾은 것 같아. 왕형은 정말 멋져? 샤오인은 너와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느껴. 그러자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좋아, 과거를 위해 건배하자.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옷을 준비했어. 식사하고 나서 빨리 입어보자. 저녁이 지나고 미아루 윤과 샤오인은 방에서 왕보가 가져온 다양한 옷들을 바라보았다. 왕보는 이 모든 무작위 옷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다 드레스인데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싸워? 그리고 이건 너무 과감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찾은 거지? 미아루 윤은 부끄러움을 표현하며 고민에 빠졌고 샤오인은 열정적으로 외쳤다. 미아 경관님, 이 의상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당신의 몸매가 너무 좋으니까 분명히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네,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입어보세요. 샤오인은 계속해서 옷을 뒤지다가 갑자기 털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겨우텼다. 왜 이건 고양이의 귀처럼 생겼지? 욕실 안에서 왕보는 옷을 벗고 편안하게 쉬며 씻고 싶었다. 그는 욕조에 접근했고 그 위에 붙어있는 메모를 발견했다. 형님왕,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끓여놓았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하실 수 있어요. 서명, 샤오예. 샤오예는 정말 배려가 깊네요. 물이 딱 적당히 뜨겁고 하하, 정말 상쾌해요. 현실의 맨션에서 목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묵시록 속에서 목욕하는 것은 이상하게 다릅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몇 대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끝없는 돈이 있는 현실의 맨션을 갖고 있었지만 매번 하루만 즐기고 묵시록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모두에게 안전한 생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고장나서 돌아갈 수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플레이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시스템은 극히 안정적이며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보는 입꼬리를 올렸다. 오, 이런? 내가 너무 너를 망치게 해서 내가 잘못 행동하는 거냐? 내 생각을 대놓고 일단이 난 단지 내 걱정을 해소하는 중이야? 묵시록에서 내 팀원을 보호하고 싶다면 더 많은 보물을 찾아서 레벨업해야 해. 이해했어? 재충전해서 더 강해져? 문 앞에서 샤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물 온도는 괜찮아? 괜찮지 않으면 더 뜨거운 물을 부을게. 샤오이, 물은 딱 맞아. 고마워. 얼굴이 붉어진 샤오이가 몸을 숙이며 말했다. 괜찮다면 같이 목욕하고 싶어. 왕보는 어색하게 일어섰다. 목욕 같이 하는 건 좀 그렇지. 너 먼저 가. 수건으로 몸을 감싼 샤오이가 들어오는 걸 보며 왕보는 얼굴이 붉어졌다. 샤오이, 급하게 목욕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 나가도 돼. 샤오이는 수건을 풀고 욕조에 들어갔다. 괜찮아. 나 너와 함께 목욕하고 싶어. 왕보는 얼굴이 붉어지며 눈을 감았다. 샤오이, 내가 너무 순수해. 우리 같은 어른들은 커플끼리 목욕하지. 샤오이가 다가와 물었다. 그럼 커플이 되어볼까?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를 계속 생각하게 돼. 이 말을 듣고 왕보의 어깨에 있는 작은 악마가 재촉했다. 왕보, 그만 생각하고 나가야 해. 왕보는 작은 악마를 차버리며 말했다. 잠깐만, 샤오이. 샤오이, 아마 그녀는 나를 지지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일 거야. 나는 그녀의 연약함을 이용할 수 없어. 샤오이에의 팔이 아래 무언가에 스치는 순간, 그녀는 즉시 물었다. 왕, 욕조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뱀이라도 기어들어온 건가요? 왕보는 혼잣말로 주멀거렸다. 이건 안 좋군. 나는 그걸 담아둘 수 없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샤오이에, 더 이상 만지지 않을게. 너무 어색해. 왕보는 샤오이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말했다. 아마도 내가 너를 돌봐줘서, 너가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은데, 너는 정말 사랑이라고 확신하니?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나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이해해줬으면 해. 나에 대한 너의 감정이, 사랑인지 감사인지,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샤오이에, 너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해. 너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아. 샤오이에는 물속에서 가라앉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생각해봤어. 나는 동의해. 왕보는 몸을 말리고 방으로 돌아갔다.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어. 목욕이 너무 편안했어. 사실, 왕보는 내가 무엇을 주저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샤오이에는 정말 상냥하고 귀엽고, 그녀의 모습도 아름다워. 몇몇 남자들은 그녀 같은 여자를 원하지 않을까? 샤오신과 비교하면, 샤오신은 그녀를 무료 하인처럼만 생각하지만, 샤오이에는 진정으로 괜찮아. 아마도 이전에 배신당한 경험 덕분에, 왕보는 이렇게 샤오이에의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 아마도 그는 정말로 샤오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짧은 시간 안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어지러운 시기에는 관계를 끊기가 더 어려워진다. 생각에 잠긴 샤오이에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유혹적인 옷을 갖추고 있었다. 소음을 듣고 왕보가 돌아섰고, 그 전에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아, 코피가 프러퓨슬리 흘렀다. 샤오이에, 너 뭐하는 거야? 그가 외쳤다. 왕보의 반응을 본 샤오이에는, 그가 이런 옷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헤헤, 왕, 이번에는 너가 나를 거부할 수 없을 거야? 그녀가 놀렸다. 왕보는 서둘러 코피를 막았다. 이 옷은 어디서 샀어? 내가 우리를 위해 산 물건들 중에서 찾은 거야? 그가 스스로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어떠니? 잘 어울려? 왕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찾았던 것 중에서, 아, 기억났다. 아까 모두를 위해 옷을 고를 때, 한 가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때 해양 테마의 옷을 추천받았어. 그걸 보자마자 샤오이에가 입으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여러 개와 함께 주문을 했어. 샤오이에는 부드럽게 불렀다. 왕, 형, 그리고 그에게 기대며 말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너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배가 고프지 않아. 좋은 음식이 있고, 무엇보다 너가 나에게 너무 부드럽게 대해줘.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져. 왕보는 부드럽게 말했다. 샤오이에, 나, 나는 널 받아들여. 사라지던 그들의 말이 끊어지자, 샤오이에, 사오이에는, 발을 들어 왕보, 왕보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러자 왕보는 샤오이에를 침대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샤오이에, 확실한 거지? 도중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지? 얼굴이 붉어진 샤오이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왕보의 방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즐거운 밤을 보낸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들은 바다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에 작동할 수 있는 차를 찾지 못해, 걸어가야 했다. 이는 왕보에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금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의 세계에, 차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었다. 낮 동안, 그들은 좀비 몇 마리를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 그들은 충분한 총과 탄약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을 처리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소음으로 더 많은 좀비를 유인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칼만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왕보는, 대력 금강손, 대력 김강수를, 를 업그레이드한 후, 자신의 민첩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발견했다. 미아로인, 미아로윤도 이를 알아차리고, 그는 칭찬했다. 왕보, 돌아온 이후로, 너의 민첩성이, 확실히 이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비밀리에 훈련한 거야? 왕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하, 물론이지, 항상 미아 경찰에게 의지할 수는 없지? 샤오이에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왕보의 팔을 감싸며 말했다. 왕보야, 이렇게 좋은 민첩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안전하게 느껴져. 샤오이에가 정말 너와 함께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느껴. 미아로윤은,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겨, 고개를 기울이며 바라보았다. 왜 그들이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까? 그들 몰래 어둠이 내렸다. 일행은 길가에 버려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게다가, 여기서는 사라진 귀중한 아이템을 탐색할 기회가 있어 보였다. 이는 왕보가 그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많은 멘션들이 있었지만, 왕보는 관찰을 위한 최고의 고지대인, 기숙사 구역을 선택했다. 어떤 사건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좋아.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자.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이 관목 사이에 숨어, 모두가 쉬고 있는 주거 지역을 관찰하고 있었다. 야, 저기 냄새난다. 구운 고기 냄새 같은데, 그들이 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 배낭이 그렇게 크면, 분명 많은 식량이 있을 거야. 너는 시무룩할 생각하지 말고, 사람처럼 행동해, 악마 역할을 하고 싶어.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작은 화력으로,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겠어? 무섭다면 그냥 말해. 그들은 단 두 명이야? 한 명은 장애인이야. 나머지는 아이들이랑 여자들 뿐이야. 이렇게 많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겠어. 그 식량 창고를 생각해봐. 내 말이 맞아. 마을 장관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자. 두 사람은 돌아서 달려갔다. 밤, 왕보의 침실에서, 시아인은 앉아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왕보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를 깨우지 않고, 조금 더 잠을 자게 하기로 했다. 발코니 밖에서 노리 씨는, 담배를 코로 가져가서, 한 모금 피우기 위해 앉았다. 발소리를 듣고 그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시아이, 경비는 3시간마다 교대하기로 하지 않았냐? 네 삼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찍 나왔어. 내 다리 상처가 아직 단하지 않았으니, 더 쓰여야 해. 여기 내가 막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친절하냐? 이제 가서 쉬어. 네,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좋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모두에게 알려줘. 노리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멀지 않은 곳에서, 덤불이 러슬링 소리를 했다. 시아인은 주의 깊게 듣고, 아래를 보며 말했다. 촌장님, 우리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촌장님은 물었다. 반대편에 경비가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사람들은 모두 무장되어 있냐? 걱정하지 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왔어. 좋아. 이제 돌진해서, 그들을 잡아내자. 시아인은 조준경을 통해, 아래를 살펴보며 말했다. 확실히 왕이 예측한 대로, 최근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 양쪽 모두 우리를 포위했어. 시아위의 신호에 따라, 모두 옷을 차려입고, 발코니로 나왔다. 시아위, 밖에 어떻냐?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 반대편에 약 20명이 있어. 비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무장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어. 20명이라면, 그들은 선발대일 수도 있고,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 미아와 경찰이 카고, 시아위와 나는 창문을 지키고, 리 삼촌은 계단을 지켜서, 그들이 여기로 몰래 올라오는 걸 방지해. 노인 리는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다소 죄책감을 느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계단을 책임질 테니, 문제 없을 거예요. 샤오난과 샤오바오는, 간절히 외쳤다. 형왕, 샤오바오와 저도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요. 적을 쫓아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들에게 우리의 위력을 막보게 하세요. 노인 리가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두 아이는 샤오앤을 보호하게 하고, 짐을 정리하게 해라. 이제 돌파를 준비할 시간이다. 왕보는 망원경으로 아래 상황을 관찰하며, 말했다.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 조용히 우리를 포위하려는 것 같아. 잊어버려. 몇 명을 죽여서 나머지를 껍져야겠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왕보가 한 사람을 쏘아 머리를 날려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소리쳤다. 빨리. 모두 도망쳐. 우리가 발견당했어. 그들이 우리를 봤어. 도망쳐. 그들은 흔적도 없이 빠르게 도망쳤다. 잘했어. 비광. 너의 총소리에 그들이 모두 도망갔어. 그렇게 쉽게 놔두면 안 돼. 내가 몇 명을 처리하는 걸 지켜봐. 누군가가 칭찬했다. 왕보가 개입했다 샤오이에. 쏘지마. 아까 내가 쏜 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야? 만약 그 총소리가 좀비 무리를 이곳으로 끌어온다면, 우리는 도망치는 게 힘들어질 거야. 왕보의 말이 맞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한, 맞서 싸울 필요는 없어.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나자. 지침을 따르도록 해. 샤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감히 오면, 난 반드시 그들 하나하나를 죽일 것이다. 왕형이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왕보는 샤오이의 표정을 보고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샤오이의 눈엔 누군가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다. 앞으로 그녀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도 모른 채 죽게 될 것이다. 빌라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 한 집안에서 마을 경비원들이 모여 있었다. 정말 이상하다. 바깥은 캄캄한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찾았을까? 아마 나이트 비전 고글이나 어둠에서 작동하는 화면 같은 고급 기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밤에 행동할 수 없는 거지? 기습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낮에도 결코 그들과 용감함으로 맞설 수는 없다. 마을 장로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을 장로는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간단해. 우리 마을 서쪽에 300마리 이상의 좀비가 갇혀 있지 않냐? 그들을 풀어서 그들을 둘러싸게 하자. 다 풀어버려.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상관없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빠르게 움직여. 모두를 나누어서 행동하라고 전해. 좀비들을 그들에게 유인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혁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별장 지역으로 돌아오니 비가 그쳤다. 샤오이에 몇 시간 후면 새벽이 다가올 거야? 그 사람들은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는 좀 쉬어? 그가 말했다. 어딜 가지 않아? 샤오이에가 왕형과 함께 있고 싶어. 바보야, 내가 도망칠 리가 없어.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야. 에너지를 아껴야 해? 그가 말했다.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왕보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소음이 더 나. 정말 돌아오고 있네. 샤오이에는 아래를 면밀히 살펴봤다. 왕형, 이번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왕보는 분노했다. 차비를 베풀고도 받아들이지 않다니.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자비하게 행동해도 원망하지 마. 샤오이에는 정확한 사격을 하여 두 인물이 소리도 없이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왕보는 엄지를 치켜세웠다. 역시 샤오이에야. 훌륭해. 샤오이에는 왕보의 칭찬을 듣고 기뻐했다. 샤오이에는 먼저 쉬어야 해. 내가 여기서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 샤오이에는 피곤해지지 않길 바래. 샤오이에는 왕과 함께 있고 싶어. 아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자. 샤오이에는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잠깐만 저 소리는 좀비의 소리야. 건물 아래에서 많은 좀비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반대편에도 훨씬 더 많은 좀비가 보였다. 아마도 예전 총소리 때문에 근처에 좀비들을 유인한 것 같아. 샤오이에는 추측했다. 어젯밤에도 총소리가 들렸는데 왜 그때는 좀비들이 보이지 않았지? 지금 이렇게 많아? 그녀는 곧 이해했다. 그건 분명 그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트랩하려는 것 같아. 왕보는 갑자기 웃었다. 하하 그러면 좋겠다. 샤오이는 외쳤다. 왕형님 왜 좋다는 거예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난다는 거구나. 하지만 좀비들의 지능을 고려할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많은 좀비들이 문 앞으로 오고 있으니 이는 샤오바오와 내가 사겨 견습을 할 완벽한 기회야. 모두 시간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충분한 보급품이 있으니까 지금 나갈 수 없으니 그냥 여기서 며칠 더 쉬자. 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왕형님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 왕형님이 하는 말이라면 샤오이는 안심할 수 있어. 바깥에서 소음이 점점 커지자 집안의 모두도 깨닫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좀비가 몰려오는 거지? 이 좀비 무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나갈 수 없어. 아까 잠자기 전에 왕보는 우리에게 그 좀비들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했어. 사격 연습을 위해 좀비를 남기고 싶다고 했거든. 이렇게 많은 좀비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랴오루 윗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악성 녀석은 일어설 수 없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접근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쉬세요. 왕보가 내일 깨어나면 다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는 격렬한 전투 후 왕보와 샤오이가 피곤해 지쳐 잠들었다. 건물 넘어 마을 경비대는 경계하고 있었다. 헤헤 그들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들을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들의 음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좀비들과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의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시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도망갈지 보세요. 그래서 밤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왕보가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며 말했다. 하룻밤 푹 잔이 훨씬 나아졌네. 샤오나는 조급해하며 재촉했다. 왕 함께 사격 연습하러 가죠. 아래에는 죽어야 할 좀비들이 많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뭔가 먹어야 해요. 나중에 내려가도 늦지 않죠. 그 사람들은 분명 근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샤오바오 우리를 위해 요리한 지 오래됐죠. 오늘은 소고기 볶음을 해줄 수 있어요? 샤오난과 샤오바오는 신나서 외쳤다. 와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말 소고기야? 너무 맛있어. 소고기를 먹다니 정말 특별해. 랴오루이는 말했다. 왕보야 내가 음식 많이 가져왔다는 건 알지만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남은 야채가 조금밖에 없어. 아까운 음식 낭비하지 않는 게 좋겠어. 걱정마. 전체적으로 음식은 충분하고 이 요리를 만드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야. 길 건너편에서 마을 사람들은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다. 이 국물 한 모금 마셔봐. 좀 더 참아. 곧 고기 먹을 수 있어. 이런 야채 국물 지겨워. 우리는 분명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들이 국물 그릇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을 때 이상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외쳤다. 냄새 좀 봐. 소고기 냄새 같은데 생강과 말린 고추 향기도 있어. 응. 아마도 양파 향도 났어. 뭔가 특별한 걸 요리하고 있는 것 같아. 왕보는 볶으면서 크게 웃었다. 하하. 나의 요리 솜씨는 뛰어나.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웠어. 이제 이걸 냄비에 넣자. 양파와 함께 볶은 소고기야. 와서 맛봐. 정말 맛있어. 5성급 요리사처럼 랴오루인은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접시가 고기로 가득 찼네. 이건 진짜 양파와 볶은 소고기를 제대로 만든 거야? 샤오난과 샤오바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기로 가득 찬 접시를 바라보며 랴오루인이 왕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잘했어. 왕보야.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는 줄은 몰랐어. 라우리는 또한 칭찬했다. 샤오왕. 당신은 대단해요. 샤오이가 당신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도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지네요. 미아오루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왕보. 이렇게 강한 냄새가 나는 요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일부러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왕보가 웃었다. 바로 그거예요. 미아오 경감님. 당신은 여전히 저를 이해해주네요.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맞서기 전에 환하게 만들어야 하죠. 하하. 당신은 정말 장난꾸러기네요. 그게 당신의 스타일이잖아요. 남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여자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기분 좋게 농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샤오이는 불만을 품고 왕보의 손을 잡았다. 이를 보고 왕보가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브로콜리 볶음과 껍질 벗긴 새우 요리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바로 만들게요. 와 훌륭하지 않나요? 도로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릇을 내리쳤다. 다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매스거리는 들풀, 수프를 마셔야 하나? 진정해. 왜 이렇게 급해? 마을 수장님. 우리에게 차분해 있으라고 했잖아요. 와요. 저들은 생존을 위해 심지어 식인까지 했다.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더 나은 건데? 모두가 제 운명을 기억하세요. 아포칼립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 마을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 스스로를 위해 농사도 열심히 지었죠. 부유하진 않았지만 먹고 살만했어요.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식량을 약탈했고 좀비 공격이 뒤따랐어요. 전염은 끊임없이 퍼져나갔죠. 300명이 넘었던 인원이 지금은 3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어요.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견디지 않았겠어요? 이제 한참 배고픔을 느낀 여러분 이제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절대 태연함을 잃을 수 없어요. 그들이 지금 배부르게 누릴 수 있도록 두세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들의 보급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기마저도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고기조차도 아침 식사 후 왕보가 이끄는 그룹은 총격을 시작했다. 촌장님 저들이 쏘고 있어요. 하하 저들은 서두르는 모양이에요. 저들이 총알을 다 쏘고 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 샤오난과 샤오바오가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고 각 발사와 함께 좀비가 쓰러졌다. 왕보가 칭찬했다. 샤오난 훌륭해요. 또한 머리를 쏘아 떨어뜨렸군요. 이제 총 10개만 더 쏘면 됩니다. 반면에 샤오바오는 아직 오기에 불과하네요. 계속해봐요.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샤오바오가 대답했다. 네.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스승님 이렇게 많은 탄약을 사용하면 훈련하는 게 낭비가 아닌가요? 라오리소 말했다. 전혀 낭비가 아니야. 장기적인 투자야. 갑자기 총알이 좀비의 머리를 뚫고 지나갔고 샤오난이 기뻐하며 외쳤다. 야호 이제 쉽게 쏘았어요. 샤오바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졌네 샤오난 잘했어 이건 너에게 주는 보상으로 마리네이드 치킨 넙적다리야. 샤오난이 감사하며 말했다. 우린 이 치킨 넙적다리를 반으로 나누자. 샤오바오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 보상인데 샤오난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과 같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누게 돼 있어. 샤오바오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가족 가족 같구나. 라우리는 즐겁게 샤오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하 너 같은 아이에게는 쉽지 않단다. 왕보가 음식을 가득 쏟아냈다. 여기서 놀고 있는 샤오바오. 샤오난 너희 두 사람이 배우는데 이렇게 애쓴 걸 보니 이건 모두 너희에게 주는 보상이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모두에게 적당히 나눠줄 거야. 아이들은 신나서 환호했다. 묘루윤은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왕보 이렇게 먹다가는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경찰관 묘료는 안심해. 충분히 있을 거야. 묘루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왕보의 가방에 있는 것들이 오늘 다 비워지면 내일 다시 채워질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긴 해. 만약 이것이 그의 비밀이라면 나는 정에 묻어두지 말아야겠어. 샤오난은 자랑스럽게 소총을 들고 사용법을 아는 척했다. 왕보가 소총을 받아서 목표를 조준하자 샤오바오가 목을 쭉 빼고 물었다. 왕 얼마나 많은 좀비를 처치할 계획이야. 샤오난이 대답했다. 말할 것도 없이 왕이 모두 처치할 거야. 자 여러분 차분히 지켜보세요. 그의 퍼포먼스를 그렇게 세 사람은 밤새도록 쉼없이 사격을 이어갔고 총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군침을 삼켰다. 어머 해가 뜬 이후로 지금까지 총소리가 이렇게나 나고 있어. 저들은 얼마나 많은 탄약을 가진 거지? 이렇게 강력한 화력이라면 좀비들을 모두 없애려는 거 아닐까? 마을 이장은 내심한 숨을 쉬었다. 아직도 이렇게 완벽한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있나?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모두를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맞서면 좀비들을 더 끌어모을 뿐이고 결국 그들도 탄약이 바닥날 겁니다. 해골 건물 아래 잔해로 가득 찬 곳에서 왕보는 의자에 누워 지쳐있었다. 세 명이 그를 마사지해주고 있었다. 아 너무 힘들어. 좀 더 빨리 마사지해줘. 샤오이는 제안했다. 왕 샤오이가 사격을 도와줄게? 이렇게 계속하면 지칠 거야? 하하 필요 없어. 내가 이 좀비들을 처리할게. 여기서 큰 목적이 있어. 샤오다오가 궁금해했다. 목적이라고? 왕 이 좀비들이 너에게 어떤 목적이 있니? 물론이야. 이들을 사격 연습에 활용하지. 사람들은 모르는 점이지만 헤드샵 비율이 매일 높아지고 있어. 샤오난의 눈이 반짝였다. 왕 진정 나의 우상이다. 아 아 내가 이미 300명을 넘게 처치한 것을 세웠어. 왕은 내심 한숨을 쉬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좀비들을 자신이 직접 사격해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다음날 아침. 왕보는 모두가 휴가를 보내는 듯 편안하게 먹고 쉬도록 했다. 그는 계속해서 좀비들을 처치했다. 매 발사마다 또 다른 좀비의 물결이 몰려왔지만 이를 통해 왕보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험치를 얻었다. 시스템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당신의 사격 능력이 4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률이 150포인트. 공격 폭발 률이 150포인트. 사격 범위가 350m 증가했습니다. 다음 레벨업을 위해서는 만명의 구호를 처치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만명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8여 미터 교육을 통해 총기 숙련도가 증가하면서 그의 사격 기술은 이제 경찰관 리아 5보다도 뛰어난 수준에 도달했다. 향상된 사격 능력으로 인해 왕보의 손에 들린 총들은 마치 사냥용 소총처럼 변모했다.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한 채 여기서 7일 동안 포위당했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왕보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언인텐디드 어치브 미터 엔트가 되었다. 마지막 7일이 다가왔다. 왕보는 무거운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 이번에 내가 가져온 장비는 이게 전부야. 어. 왕. 당신은 마법의 가방이라도 가진 거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며칠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는 다시야 생풀을 먹어야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끼자고 할 때마다 너는 충분하다고 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만큼 충분해. 일주일은 물론 잘 보관하면 한 달 이상도 갈 수 있어. 전통 방식에 따라 다음 7일 동안 모두 잘 먹고 자신을 챙기기만 하면 돼. 나는 7일 후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장해. 너를 믿어. 우리는 너를 믿어. 최근의 교류를 통해 나는 모두가 당신이 정말로 모두에게 음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음식들은 금과 비싼 보석으로 교환해야 해. 지금 금과 보석이 생존 용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들을 귀중한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어. 시기가 맞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확실히 설명할 것이다. 왕. 걱정 마. 샤오이가 이 비밀을 확실히 지켜줄 거야. 모두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너를 도와줬어. 우리는 반드시 이 비밀을 지킬 거야. 왕보. 안심해. 내게 백만 자루에 총이 겨누어져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나도 그래. 왕보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좋아. 좋아. 이해했어.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 없어. 나. 가야해. 아래. 좀비 가면 말이 남아있어. 그들을 문지키미로 두자. 모두 안전하게 지내길 바라. 너도. 왕. 너 자신도 잘 챙기고 현실로 돌아와. 어느 거리 모퉁이에서 왕보는 덤불 사이에 앉았다. 이봐. 시스템. 나를 현실 세계로 좀 더 정확하게 되돌려줄 수 있어? 시스템은 대답했다. 문제 없어.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할게. 왕보는 부서진 전화기를 꺼내서 확인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었지?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정말로. 모든 부재중 전화는 홍페이와 리핑에게서 왔다. 왕보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자오. 샨의 부재중. 전화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웃었다. 그녀가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혹시 차이고 나서 예전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걸까? 어쨌든 그녀는 그냥 두자. 우선 홍페이의 가게에 대해 물어보자. 여보세요. 왕보. 어디야? 왜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없었어? 나는 일하러 나왔고 이쪽 신호가 좋지 않아서 내 전화를 들을 수 없었어. 근데 경찰이 너희들을 찾으러 온 적이 있어? 아니. 왜 경찰이 우리를 찾겠어? 내가 검은 호랑이 갱에 동을 쳐넣힌 거 아니야? 그들이 경찰에 보고할까 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그 상놈들이 경찰 도움을 찾으면 자신의 동료들에게 무시당할 걸? 하하. 맞아. 그리고 내 가게 문제에 대해서는 리핑과 해결했어. 그럼 그건 끝났네. 나도 방금 너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야. 오늘은 이미 늦었어. 내일 이야기하자. 왕보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돌아보니 조신의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조신 저를 찾으신 건가요? 발코니 밖에 서 있는 조신은 말했다. 왕보. 너가 흑호패에 총에 다쳤다고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면 무슨 일이야? 내가 간섭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단지 너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서 전화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 너의 용서를 구하진 않을게. 그냥 너가 큰 트러블에 빠졌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젊은 주인 네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정확해. 그가 내게 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리와 흑호패 모두 쉽게 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가 너를 처리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하는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해. 리의 모습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조신은 재빠르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왕보는 의심스러웠다. 조신이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졌지? 그래도 내 총 쏘는 기술은 4단계지만 현재 세상에서 총을 사용하는 건 정말 용납되지 않아. 나를 처리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한다고 내가 총을 사용하지 않고 대력 강강을 의지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왕보는 시스템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빨리 대임 금강 손을 업그레이드해야 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시스템이 대답했다. 문제 없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공간에는 150kg의 금이 남아있습니다. 인출하기에 충분합니다. 왕보는 계산했다. 먼저 한번 인출해보자. 만약 잘 안되면 지하실에서 1000kg을 가져와서 10번 연속으로 인출할 거야. 그 후 아포칼립스에서 금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충하면 돼? 플레이어들이 화내지 않도록 해야지.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를 위해 5만kg의 금이 필요해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시스템이 거래를 활성화할 거니까 그때는 금을 사용해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을 거야? 시스템이 대답했다. 정확합니다.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한번 인출하세요. 무엇을 받든 그만두세요. 5만kg의 금을 모아 업그레이드하세요. 왕보는 주문을 외쳤다. 능동적으로 룰렛을 돌려라. 행운이 올 것이다. 삑소리와 함께 장치의 화면이 계속 움직였고 잠시 후 기술서가 나타났다. 왕보는 신나서 외쳤다. 와 정말 크다. 드디어 내가 한번 운이 좋았어. 기술 최고의 금강 레벨 1이 나타났다. 민첩성을 5포인트 증가시킨다. 최고 수준까지 연습하면 속도가 날아간 듯 빨라져서 강을 건널 수 있다. 즉시 발동하면 3m를 걸을 수 있고 매초 2m 높이로 점폐할 수 있으며 10만화를 소비한다. 현재 만화 포인트는 420이며 스킬 업그레이드 조건은 100회 사용이다. 주의할 점은 매번 발동할 때는 만화가 가득 차 있어야 하고 모든 만화가 소모될 때마다 한 번의 사용으로 카운트 된다는 것이다. 왕보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만화는 어떻게 개선되는 거야? 시스템이 대답했다. 만화는 영혼 속성 포인트에 따라 형성됩니다. 각 영혼 포인트는 10만화와 동일합니다. 왕보의 현재 속성 수치 힘 50 플러스 6 민첩 52 플러스 6 지구력 50 정신력 42점 지금은 정신 점수를 제외한 다른 속성이 모두 아포칼립스에서 정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봐야겠습니다. 왕보는 거리로 내려가며 물었다. 여기서 시내 중심까지 5km인데 얼마나 걸릴까? 그는 몸을 굽히고 전력 질주하며 외쳤다. 기술을 사용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잠시 후 왕보는 앉아서 쉬며 말했다. 5km를 뛰는데 겨우 9분이 걸렸어. 킬로미터당 평균 2분도 안 걸렸네. 이 정도로만 해도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겠어. 그때 큰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네 이곳이 검은 호랑이 패거리 소속인 줄 모르시나요? 왕보는 검은 호랑이 패거리라는 말을 듣고 찡그리며 그쪽을 쳐다봤다. 소녀가 외쳤다. 아빠를 내놔요. 목이 잡힌 하라버리는 떨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오늘이 첫 번째 날이라서요. 모르겠다고 해서 면죄부는 안 되고 이제 우리에게 보호세를 내주시면 괜찮습니다. 왕보는 중얼거렸다. 검은 호랑이 갱단. 저번에 동영이 이끄는 사람들의 갱단이 아니야. 그들도 보호비 장사를 하고 있네. 대머리 남자가 다가와서 이끼 머리를 가진 남자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야, 아직 시비 걸지 말고 사람들을 협박하지 마. 네, 장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장, 대머리 남자가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노인네 보호비일 뿐이야. 내가 내 대신 다 내줄게.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떠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검은 호랑이 갱단에서 온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며 다가가지 못했다. 왕보는 바라보며 말했다. 이 검은 호랑이 갱단. 꽤 악명 높은데 꽤 오랫동안 여기서 팽판치고 있는 것 같아. 장이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이상해도 괜찮아. 내 딸이 내 동생과 너무 닮았고 교복 입은 모습도 아주 많이 컸더라. 너무 많은데 그녀의 호르몬 발달이 너무 강한지 확인해볼게. 알겠지. 헤헤. 노인은 공포에 질려 말했다. 안돼. 그녀는 아직 나이가 안됐어. 이런 짐승같은 놈. 이끼 머리를 가진 남자가 노인을 꽉 붙잡고 말했다. 이 늙은 놈. 입 조심해. 소녀는 눈을 감고 외쳤다. 안돼. 가까이 오지마. 왕보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대낮에 이렇게 감히 이런 짓을 해. 법은 어디 있어. 응. 헤헤. 걱정하지마. 동생. 내가 부드럽게 처리할게. 장이 소녀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데 다른 손이 그를 멈췄다. 너 누구냐? 간섭한 것은 왕보가 아니라 노인이었다. 이 젊은이들. 이렇게 힘이 세면서도 노인을 괴롭히고 여성을 위협하다니. 남자답지 못하군. 대머리 장이 소리쳤다. 이게 같은 노인.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놔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입을 부술 거야.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내 입을 부수고 싶다고? 한번 해보시지. 장. 떨면서 중얼거렸다. 유령을 만났나? 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지? 로에드가 소리쳤다. 장. 뭘 기다리고 있어? 그를 때려서 입을 부숴버려. 블랙 타이거 갱에 감히 덤비다니.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다. 왜 대머리 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왕보는 한 가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대머리 장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다. 노인은 웃으며 물었다. 이제 왜 말이 없지? 내 입을 부수겠다고 했던 그 허세는 어디로 갔나? 장. 이를 갈며 그의 갱단을 바라보았다. 이 멍청이들. 가만히 서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어서 나를 도와. 이 노인을 죽여라. 내가 다 해야 하나? 로에드가 노인을 놓아주고 달려갔다. 이게 같은 노인. 죽고 싶냐? 감히 우리를 도전한다고. 노인은 가만히 서 있었다. 로에드가 그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 오. 꽤 제법인데. 기술이 좀 부족하군. 로에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 노인이 무슨 어둠의 마법을 아는 건가? 그의 얼굴을 치니면 솜을 치는 것처럼 완전히 효과가 없었어. 마법. 21세기에 무슨 낫소리야? 요즘 젊은이들은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다 잊었어. 내가 말해줄게. 이건 무술이야? 말을 마친 노인은 두 번의 공격을 퍼부어 다른 두 명을 날려보냈고 그들 주변은 고요해졌다. 왕보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와. 이 노인 정말 대단하네. 폭도들은 분노에 차서 칼을 뽑았다. 이 노인이 블랙 타이거 갱과 맞서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모두 다 이 노인을 처리해. 찢어버려. 이 노인은 어리석구나. 몇 년 더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죽음을 찾고 있는 거야? 노인은 우아하게 피하며 말했다. 하하. 나는 정말 살기가 지쳤지만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어. 한 방이 빗나가 블론드 남자의 턱을 스쳤고 또 다른 공격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비웃었다. 이 노인 놈. 너를 죽이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다. 호랑이 입에 쥐 같은 껍쟁이. 힘도 없이 그렇게 칼을 휘두르고. 조심해. 너 자신을 다치지 말라고. 이걸 교훈으로 생각해. 하하. 버팔로는. 버팔로와. 말은. 말과. 함께 누워야 조화롭다. 장 젊은이는 갑자기 어디선가 의자를 잡아 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다. 너 이 노인 놈. 내 의자 한 개를 쳐먹어.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미숙한 머리와 4개의 미발달. 팔다리. 너는 일어설 수나 있겠느냐. 하지만 노인이 반격을 하기 전에 왕보가 뛰어들어왔다. 대홍강 장법. 그는 장 젊은이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그가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게 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소림의 절대 대홍강 장법인가. 젊은 나이에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다니. 인상적이야. 장 조기 땅에 무겁게 떨어지자. 구경꾼들이 외쳤다. 너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인상적이야. 저 강패들은 교훈을 받아야 해. 왕보가 돌아서며 물었다. 노인네. 괜찮으신가요? 하하. 걱정 마세요. 그 아이는 능력이 있어요. 노인은 딸의 도움을 받아 말했다. 두 분 덕분에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겪은 불이일 뿐입니다. 왕보가 말했다. 아저씨 이번에 그들을 건드렸으니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희는 즉시 떠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블랙타이거. 갱단 구성원들은 서둘러 후퇴했다. 장 조건 도망치려 하다가 왕보에게 불려왔다. 이봐 대머리 문제를 일으키고도 도망가려 해. 아직 끝내지 않았어. 장 조건 겁에 질려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말하였다. 살려주세요. 형님 때리지 마세요. 하하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세요. 왕보는 생각했다. 이번에 그들을 건드린 이상 분명히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그들에게 겁을 주자.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곳이 블랙타이거 갱단의 지역이라는 건 알지만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네, 네. 형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감히 안 하겠습니다. 형님과 노인이시여 어느 무술학교에 소속되어 계신가요? 왜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서 복수를 하려 하셨죠? 아니요. 저는 어떤 갱단과도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왕보. 아, 귀하의 이름을 모르겠지만 저 녀석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들이 떠날 거예요. 대머리, 들었어요? 노인이 침싸라고 했습니다. 장촉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떠나겠습니다. 이때 장촉은 스스로 놀랐다. 그가 자칭 왕보라고 했지. 이전에 동계가 처리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들은 바로는 그가 무술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동계를 쏴서 우리 보스가 아직 병원에 있다던데 그런 재앙을 겪고 난 뒤 바로 그를 만나다니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왕보가 다시 외쳤다. 야, 대머리. 장촉은 재빨리 더듬거리며 말했다. 혹시 다른 지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귀가 멀었거나 듣고 싶지 않은 건가요? 네, 네. 즉시 떠나겠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 누가 블랙타이거 갱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 두 영웅이 정말 멋져? 친절한 노인이 말했다. 젊은이들, 블랙타이거 갱을 건드렸어요. 그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은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저는 먼저 떠나겠습니다. 다른 노인이 말했다. 왕보, 차 한잔 하실래요? 왕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차 잔을 함께 들며 말했다. 보기에 당신의 대임 금강소는 이미 이단에 도달한 것 같은데 올해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왕보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말 이 선배님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수의 기술을 논할 수 있다니. 네, 올해 21세이고 아직 학생입니다. 21살에 이렇게 깊은 기술을 익힌 것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너무 치켜세우시네요. 태극 권법과 순금강 주먹을 이렇게 능숙히 구사할 수 있다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선배님의 칭찬이 꽤 합니다. 제가 오히려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으니 정중히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도 괜찮으신가요? 왕보는 간절하게 대답했다. 선배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제 태극 권법과 선배님의 대력 금강 주먹을 막대어 기술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왕보는 놀랐다. 그건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대력 금강 주먹은 순수한 힘이기 때문에 쉽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제 태극 권법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저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왕보도 이 선배님에게서 발산되는 아우라를 느끼며 그 역시 잠시 격도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먼저 당신이 가세요. 젊은 친구, 당신이 먼저 치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의는 필요 없습니다. 먼저 시작하세요.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먼저 힘의 30%만 사용해보자. 그의 손은 대력 금강 손으로 앞으로 나갔지만 노인은 그것을 밀쳐냈다. 그러고는 그의 손이 왕보의 손목을 감아 공격을 무력화했다. 왕보는 놀라서 말했다. 너무 빠르다. 그의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 그 리더는 왕보의 복부를 향해 손바닥을 내리쳤고 왕보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살짝 맞은 것이 그를 몇 미터나 밀어냈다. 그는 놀라워하며 말했다. 선님은 정말 능숙하시군요. 약간 힘을 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은 바닥에 누워있을 텐데 노인이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이것이 태극권의 신비입니다. 당신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과수평가한 것입니다. 왕보는 두 손을 모아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님, 저의 거만함에 사과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하하, 정말 예의가 필요 없군요. 서로 시합을 해봅시다. 계속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님, 왕보는 가벼운 외침과 함께 앞으로 돌진했다. 한참 후, 노인은 왕보를 위해 차 한 잔을 따랐다. 잘했어요. 친구, 오늘의 시합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왕보는 얼굴에 멍이 들며 웃으면서 말했다.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선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내공을 이 정도로 배양한 것은 큰 재능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술은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력 금강 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왕보는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선배님, 당신의 가르침은 정말 소중합니다. 최근의 겨루기 세션 후에 부탁이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편하게 이야기해봐. 친구야, 저는 선배님에게 태극 주먹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오, 너는 아직 대강력 금강손도 안전히 마스터하지 않았는데 이제 태극 주먹을 배우고 싶다니? 강한 상대에게는 실패할지도 모르니 걱정하지 않니? 왕보는 즉시 일어나 두 손을 모았다.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님, 저는 대강력 금강손 연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강력 금강손이 정말 강력하긴 하지만 오직 몸의 힘에 의존합니다. 더 강한 상대에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 주먹은 다릅니다. 공격을 위해 나아가고 방어를 위해 물러날 수 있으며 힘을 빌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태극 주먹이 대강력 금강손의 약점을 보완하고 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염려는 없습니다. 흠, 너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대강력 금강손은 남성 에너지를 강조하는 무술이지만 불교 수행자의 무술이기도 하며 불교의 자비로운 정신을 구현하고 있단다. 하지만 너는 너의 숙달로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조차 한다. 그것은 너의 인성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왕보가 흥분하여 외쳤다. 정말요? 그거 멋지네요. 스승님, 제자로서의 저를 받아주십시오. 노스승은 웃으며 왕보를 일으켜 세웠다. 하하, 지나친 예는 필요 없어. 내게 할 말이 있다. 뜻밖에도 산책을 나간 후 노스승은 소중한 제자를 얻었다. 내 본명은 리정거이며 내가 수련하는 무술은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보통 외부인에게는 전수하지 않는다.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외부인에게 전수되지 않다니 나에게 전수된다면 그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지. 안심해. 스승님, 이제부터 나는 무술 수련에 전념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발전하느냐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진 후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왕보는 식은땀을 흘렸다. 압박감이 엄청나다. 스승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정말 대가의 모습이다. 나는 그를 스승으로 선택하는데 실수하지 않았다. 그는 맹세했다. 네, 스승님. 나는 절대로 내 무치 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내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나를 마주할 때 그렇게 조심할 필요 없어. 절의식을 마치기 위해 차 한 잔 부어주세요. 네, 스승님.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당신이 금을 찾은 듯이 행복해 보이네요. 스승님의 제자가 되는 건 금을 찾는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그 후 왕보는 두 친구를 차 대리점으로 데려갔다. 리핑이 물었다. 왕보, 정말 우리 두 사람을 위해 고급 차를 사려고 하는 거야?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두 명을 위한 차를 사는 것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게다가 회사의 주주로서 고급 차를 구매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에 더 맞아. 그래서 왕보, 어떤 차를 사고 싶어? 하하, 나는 이미 생각해놨어. 나는 정말 큰 투어링카, 아주 큰 짐베이를 사고 싶어. 홍페이는 깜짝 놀랐다. 짐베이, 우리는 고급 차를 사려고 하는데 너는 짐베이를 사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미쳤어? 하하,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 샤오이에 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함께한 차를 타고 가려면 짐베이가 가장 적합해. 그들은 분명히 매우 기뻐할 거야. 이 가게는 나쁘지 않아. 모든 브랜드의 차가 있어. 가서 한번 보자. 어, 이 오프로드 차량은 정말 멋져? 분명히 매우 비쌀 거야. 왕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용기도 없었을 거야. 그 순간 왕보는 한 소리에 꾸지즘에 끌렸다. 고객이 들어오면 나를 불러서 맞이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냐? 남자 직원은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하지만 당신은 차를 마시며 쉬고 있다며 어떤 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여자 직원은 남자 직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뭐, 내가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혼자서 모든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시험 직원일 뿐이니까 나에게 태도를 조정해 내가 고객을 혼자서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다룰지 봐. 죄송합니다. 매니저,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보는 귀가 간지럽고 역겨움을 느끼며 말했다. 고객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직원에게 양보해야지 정말 끔찍하군요. 작업 환경이 정말 냉혹합니다. 다가오며 왕보는 말했다. 두 분, 죄송하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차들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와 저는 다양한 유형의 차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홍페인은 리핑에게 가상현실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여성 매니저가 소리쳤다. 야, 너희 두 사람 차에 기대서 뭐하니? 그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손을 대지 마. 긁히면 복구할 수 없어. 홍페인은 당황하며 말했다. 음,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성 매니저는 그들을 평가하며 말했다. 빨간 셔츠를 입은 친구는 시골 출신 같아.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르네. 바지는 꽤 보통으로 아마 길거리에서 산 거겠지. 신발은 괜찮지만 특별한 건 없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냥 평범한 학생들처럼 보이네. 우리가 자전거를 파는 게 아니라 백만 달러짜리 차를 파는 곳임을 알아야 해? 왕보는 짜증이 나서 물었다. 무슨 뜻이죠? 여기서 팔리는 걸 내가 알아야 하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내가 알겠죠. 감당할 수 없으면 만지지 마.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거야. 샤오리, 이 손님들은 너에게 맡길게 너가 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너는 짐을 쌀 준비를 해라. 내가 널 상기시켜주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 샤오리가 공손히 앞으로 나섰다. 진정하세요. 그녀는 항상 저래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차를 보러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목표야 얼마나 부족한가요? 샤오리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숨길 게 없어요. 이번 달 목표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소개해 주시면 제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게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 63만원의 가격이 책정된 사인승 CLS가 있어요. 왕보가 소리냈다. 이 차 괜찮은데 정말 멋져요. 사진 한 장 찍어야겠어요. 홍페이가 끼어들었다. 왕보, 이런 비싼 차를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의무를 잘 수행하고 정직함을 유지한다면 잘할 수 있어. 사치스러운 차는 필요 없어. 그래, 내 말이 맞아. 다른 차를 찾아보자. 왕보가 샤오리에게 돌렸다. 이보다 비싼 차는 없나요? 다른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외쳤다. 왕보, 미쳤어? 들어봐. 둘 다 주저하지 마. 너희는 내게 너무 좋았어. 진짜 형제 같았어. 너희가 내게 해준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차려야 이 은혜를 갚는 건데 거절할 수 없어. 이건 그냥 작은 돈이야. 앞으로 당신들이 더 많이 벌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할게. 홈페이와 리핑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와, 너희들은 진정한 형제야? 왕보야, 정말 감동했어. 우리는 평생 형제야. 왕보야, 너의 은혜를 꼭 갚아야 해. 샤오리는 세 사람의 동료애를 보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형제애는 정말 AD미터 유러브래. 하지만 그들이 더 비싼 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왕보, 이건사 인승 메르세데스 가격은 97만이야. 적절할 것 같아? 왕보는 생각했다. 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97만은 여전히 너무 저렴해. 100만 이상의 차는 없어. 이건 우리 대리점에서 가장 비싼 차야. 어떻게 생각해? 홈페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왕보가 말했다. 마음에 드는 거라면 한 번 해봐. 샤오리는 차 문을 열려갔다. 바로 그거야. 수줍어하지 말고 다들 타고 시도해봐. 홈페이는 신나서 차야 뛰어올랐다. 럭셔리 칼을 타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 자, 모두들 타서 시험해봐. 리핑은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갔다. 나도 타보고 싶어. 아빠 차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럭셔리한 차에 타본 적이 없어. 왕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샤오리가 2.300만이라는 가격을 제시하자. 리핑은 놀라서 외쳤다. 2.300만. 왜 그걸 일찍 말하지 않았어? 알았더라면 주저하지 않았을 거야. 이 순간 매니저가 소리치며 나왔다. 야, 너희들 뭐하는 거야? 여기서 차를 살 생각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안에 있는 차 위에 앉아있는 거야? 잠깐인 건가? 그렇게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 왕보는 차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계속 봐. 마음에 드는 차에 앉아도 돼. 이 여자는 내가 처리할게. 완고한 매니저가 샤오리 앞에 섰다. 너 뭐하는 거야? 저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냥 저렴한 차나 보여줘. 내가 너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해? 어떻게 천만 원짜리 차를 보여줄 수 있어? 그들이 살 수 있을까? 미쳤니? 샤오리는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객이잖아요. 우리는 리핑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야, 너 너무 나갔어. 사람들을 모독하고 있어. 왕보가 홍페이에게 속삭였다. 조금 이 여자 처리해줘. 매니저가 눈을 좁히며 말했다. 너희 학생들 돈이 없다면 테스트 드라이브 하러 오지 마. 지금 나가 아니면 경비를 불러서 쫓아낼 거야. 리핑이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런 태도가 무슨 소리야? 고객이 신이라는 걸 모르니 이렇게 장사할 수는 없어. 나는 너를 고소할 거야. 왕보가 리핑의 손을 잡았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마. 그녀에게 전화하게 해. 그녀는 잘못된 나무를 깎고 있어. 차분하게 두고 보자. 그녀를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보자. 보안 요원들이 내부에 소란을 알아차리고 다가가서 물었다. 매니저 무슨 일이죠? 당신이 적절한 때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빨리 이들을 쫓아내세요. 샤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 그들은 고객이에요. 당신이 해선 안 돼요. 비켜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왕보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떠나세요. 협조하지 않으면 불친절하게 굴지 않으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리핑은 분노에 가득 차서 말했다. 우리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강하게 구는 게 마음에 든다면 우리에게 손 한 번 대보세요. 왕보는 비웃으며 말했다. 익숙한 상황 같군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 깡패가 계속 괴롭히겠죠. 좋아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너희를 끌고 나갈 테니. 보안 요원이 왕보의 앞옷을 잡으려던 순간. 왕보는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두 번 직선 주먹을 보안 요원들을 가슴에 날렸다. 두 명의 요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리핑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왕보 너 언제 이렇게 강해졌어? 대단해. 이제 나도 쭉 따라갈게. 매니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외쳤다. 당신이 우리 직원을 때리다니. 비열한 좀비. 오늘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즉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왕보는 불만스럽게 금괴를 던지며 말했다. 이금으로 보상을 할 만큼 충분한가? 너희들이 먼저 행동하겠다고 나선 거지? 우리는 자동차를 사러 왔는데 이렇게 불만 가득한 경비원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경찰을 부르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 형들은 모두 돌아왔으니 말이다. 이 불쌍한 학생은 아마 영화도 너무 많이 봤나 보다. 내가 저 녀석처럼 쉽게 속을 것 같으냐고. 전전긍긍하는 경비원은 금괴를 받아들며 말했다. 매니저 이금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들이 정말 소유자일 수도 있겠구나. 과시와 그에 따르는 결과 리핑, 홈페이 기억해라. 우리 가게에 오는 누구를 놓치지 말자. 보장해주겠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아닐 것이다. 아가씨, 오늘 왕보가 너에게 교훈을 주었다. 모든 방문자는 손님이다. 너의 탐욕이 우리 가게의 명예를 더럽혔다. 매니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는 권세를 과시하고 있다. 우리 가게는 너 같은 손님을 환영하지 않아. 샤오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다. 매니저, 당신이 너무 지나치고 있어요. 그들의 편을 든 게 무슨 태도인가요? 당신이 저를 해고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고할 필요 없어요. 제가 스스로 사직할게요. 앞으로 다른 사회스 매장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고객에게 진실로 대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성공이 당신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차라리 직업을 바꾸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왕보가 앞으로 나아가서 샤오리를 붙잡았다. 잠깐만, 내 형들은 아직 차를 구매하고 싶어해. 계속하도록 조언해줘.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이곳의 직원이 아님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모든 직업에는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 너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이 브랜드의 차를 세대 구매하고 싶어. 모두 최고급 모델이야. 그리고 각 차는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해. 샤오리는 놀란 듯 말했다. 세? 세대의 차요? 매니저는 여전히 반박했다. 너희는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이 차 각각의 가격이 200만 위안인데 세대를 원한다고. 왕보는 샤오리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회사 계좌번호를 입력해. 바로 결제할게. 홈페이는 자신의 전화기를 내밀었다. 동생, 잠깐만. 우리는 너의 다른 고객의 무례함을 본사에 보고할 거야. 저기 고객이야말로 해고되어야 할 사람이야. 우리가 너희 고객이 아니었다면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너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안요원이 긴장한 모습으로 카운터에 다가와 거래를 확인했다. 매니저님, 방금 가게 계좌로 700만 위안이 이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매니저는 서둘러 보안요원을 밀쳐내고 확인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켜서 내가 볼게. 왕보가 발신자라는 걸 보고 매니저는 드디어 믿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오마이. 또 한 번에 전부 이체했네. 이 계약에서 나오는 수수료만으로도 나는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 왕보는 차분하게 말했다. 샤오리. 차 서류 작업을 도와줘. 잠시 기다려줘. 왕씨. 그 순간 매니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올렸다. 존경하는 고객님. 저희 매장의 VIP 고객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전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매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왕보는 흘깃 쳐다보았다. 이제서야 당신의 실수를 깨닫다니 너무 늦지 않았나요? 돈을 보고 돌변하다니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요? 이런 사람은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니저는 간청했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상사들이 제가 VIP 고객에게 불만을 들었다면 저는 매니저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라도 할게요. 왕보는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매니저는 말을 하며 긴장한 듯 목깃을 고쳐잡았다. 왕보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이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수수료를 샤오리에게 전달하세요. 샤오리는 감동받아 눈물이 고였다. 모두 나를 위해 끝까지 맞설 거야. 너는 진짜로 나와. 내 친구한테 트릭을 부리거나 힘들게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야?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녀의 수백만 원의 수수료는 날아가고 말았다. 너가 자초한 일이야? 왕보는 한숨을 내쉬며 떠났고 매니저는 무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속도로에서 세대의 자동차가 순서대로 경주를 하고 있었다. 이 자동차들 안에는 왕보의 그룹이 있었고 모두 신호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홍페이가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본 왕보는 아래를 힐끗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홍페이. 방금 당신 정말 멋져 보였어. 홍페이는 대답했다. 왕보. 내가 보기에는 조선과 헤어진 후에 당신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왕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속임수를 쓴다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실제로 왕보는 그의 대력 강철주 기술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랑 겸손해야 하는 법이지? 세대의 자동차는 계속해서 도로를 가로질렀다. 홍페이는 앞을 바라보며 외쳤다. 어? 앞에 슈퍼카 두 대가 있어. 리핑이 재촉했다. 그만 보고 보석상과 만날 약속을 했으니 서둘러. 두 사람은 끄덕이며 동의했고 속도를 높였다. 세대의 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라며 두 대의 슈퍼카를 추월했다. 빨간 차 안에서 누군가 전화로 말했다. 아참 뒤에 있는 세대의 차가 우리를 추월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처리해줄게. 다른 두 대는 가속을 밟았고 왕보의 그룹을 순식간에 따돌렸다. 홍페이는 웃으며 말했다. 앞에 있는 두 대가 우리와 경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럼 경주해보자. 누가 두려워하는지 한번 보자. 왕보. 속도를 올려서 그들을 추월하자. 왕보가 외쳤다. 잠깐만. 너희 둘? 너무 흥분하지마. 마지막으로 드라이브한 게 언제였지? 방학 동안 내가 아빠 차를 몇 번 몰아봤는데 헤헤. 나랑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굴지 말자. 현재 우리는 그 부잣집 애들한테는 상대가 안 돼. 응. 왕보 말이 맞아. 갑자기 돈을 가지니까 좀 경솔해지네. 세대의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앞서 있는 두 대의 차에서 노빨의 젊은이가 말했다. 아치양. 이거 봐. 왜 저 세대의 차가 우리를 쫓지 않지. 아치양이 후미 경유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보여. 저 세대의 차는 번호판도 없잖아. 아마 다른 시설로 옮기고 있는 중일 거야. 유싱화가 말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비싼 차들은 팔기 전에 대리점에서 이렇게 굴리게 하지 않을 거야. 아마 새로 구입했겠지. 아마 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빨리 몰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엔 뭐 할까? 우리도 한꺼번에 AMG, GT 세대를 살 수 있어.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도 보고 싶어. 두 대의 차는 속도를 줄이고 AMG, GT 세대가 따라 붙기를 기다렸다. 왕보. 그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네. 우리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 알겠어. 그들이 뭘 하려는지 보자. 유싱화가 차 창문을 내리고 웃으며 말했다. 형제들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왜 안 가고 인사하지 않아? 왕보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후 주유소에서 다섯 대의 고급차가 일렬로 주차된 모습을 보며 구경꾼들이 모였다. 와 여기 와서 보세요. 슈퍼카의 행렬이네. 너무 멋져? 빨리 스토리를 찍어야 해. 사람들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두 분은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류싱화가 미소를 지으며 그냥 다들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류싱화고 이 친구는 류웜창. 여기 왕보가 있고 제 동급생 두홍페이와 리핑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모두 같은 브랜드의 차를 샀네요. 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또 부유한 상속자들은 주로 페라리나 포르쉐를 선호하는데 왜 여러분은 벤츠를 좋아하시죠? 하하 사실 우리가 벤츠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대를 산 건 화풀이의 일환이에요. 화풀이? 음 그 분노가 대단할 것 같은데 하하 리우원창이 끼어들었다. 솔직히 AMG GT 모델은 아직 운전해보지 못했어요. 이 차는 어떻게 운전될지 궁금하네요. 왕보가 차량 키를 던졌다. 아강 맞죠? 여기 바다여 원치앙은 놀라며 차 키를 받아쳤다. 왕보 정말 내 차를 운전해도 괜찮아? 차가 잘 운전되는지 알면 되지 않겠어? 내가 내 차를 운전하는데 동의하는 거야?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너희랑 함께 슈퍼카를 타는 게 쉽지 않겠지? 리우싱화가 웃으며 말했다. 차와 아내는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너는 상당히 자유롭구나. 왕보 내 차는 비싼데 서로 차를 바꿔서 운전해볼래? 하하 그렇게 하려면 어떨까? 리우싱화가 농담처럼 밀쳤다. 아진 너는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우싱화는 차 키를 건넸다. 왕보 내 차 키를 받아 운전해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두홍페이가 제안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아내 바꾸기네. 요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으니 어디에서 먹을 곳을 찾아보자. 잠시 대화한 후 리우싱화학 장원치앙이 평범한 부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호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으며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고 접근하기 쉽고 소탈했다. 식탁에서 모두가 활기찬 대화를 나누었다. 왕보와 그의 그룹이 아직 학생인데 보석가게를 열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왕보 나는 너희를 정말 존경해 너희의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어. 연락처를 구원하자.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꼭 부탁할게. 왕보는 그의 연락처를 남기고 그 후 그의 빌라로 돌아갔다. 이번 종말의 왕보는 대량의 식량뿐만 아니라 모두가 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차도 준비했다. 왕보가 7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좀비들은 어떤지 궁금했다. 왕보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텔레포트 공간 시스템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다. 네. 텔레포트 공간 시스템을 즉시 시작합니다. 왕보가 종말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욕조에 빠졌다. 이 시스템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목적지를 욕조로 설정하냐? 왕보가 불평했다. 시스템이 서둘러 설명했다. 목적지는 플레이어의 잠재의식에 따라 설정됩니다. 플레이어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설정되므로 제 잘못이 아닙니다. 왕보가 소리쳤다. 꺼져.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냐? 이 개같은 시스템 때문에 나를 물에 젖게 했다. 왕보가 욕실에서 나오자 그는 매혹적인 장면을 보았다. 미아오 루윤희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가 위를 쳐다보며 말했다. 왕보 돌아왔어? 왕보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아 경찰관 미아 왜 내 방에 있냐? 미아오 루윤희 이를 꽉 물었다. 내 방이 뭐야? 이건 내 방이야? 거실에서 경쾌한 소리가 메아리쳤고 샤오위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저 소리는 경찰관 미아 방에서 나는 소리야. 경찰관 미아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미아오 루윤희의 방문이 열렸고 왕보는 손바닥 자국이 남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모두들 서두르지 마. 나야. 샤오위에 신나서 뛰어올랐다. 왕 언제 돌아올지 궁금했어. 너무 보고 싶었어. 하하, 너도 나를 그리워했겠지? 왕보는 갑자기 콧구멍을 크게 벌리며 냄새를 맡았다. 어, 여기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죽은 쥐 냄새가 나지? 왕,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분명히 너는 겁먹을 거야. 건물 아래에서는 마른 땅이 썩은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었고 왕보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어, 저 도미들이 작은 산으로 변하고 있어. 샤오바오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이렇게 많은 맥주병들이 있어서 나랑 사온안의 사격 실력이 많이 늘었어. 저자들은 우리와 직접 맞서기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그룹을 이끌고 오고 있어. 아마도 우리의 탄약을 고갈시키려고 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적을 끌어모으는 것도 기술이지? 완전히 차려 입은 미아로 윤이 나왔다. 너희가 그들을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좀비의 냄새는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오래전 내 우리를 쫓아냈을 거야. 왕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아, 경관, 아까? 미아 우유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묻지 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왕,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맞다. 오늘 밤 모두 짐을 꾸리고 내일 출발할 거야. 건너팬 건물에서 마을 우두머리와 그의 지친 무리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칠일제인데 그들은 여전히 버텨요. 수장이여, 최근의 좀비들은 모두 우리에게로 끌려왔고 우리는 여러 동료를 잃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은 끝없는 탄약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격하지만 그들은 결코 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을 우두머리는 속으로 불평하며 생각했다. 그들의 자원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지금도 그들에게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불확실해. 주변에 좀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감정을 잃어서는 안 돼. 그들과 계속 맞서 싸운다면 비록 그들이 여전히 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시체의 악취로 질식시킬 거야? 이 말을 듣고 무리는 즉시 환호했다. 우두머리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는 그들을 질식시켜야 해요. 수장이여, 당신은 진정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밤이 되자 샤오이에가 도발적인 잠옷을 입고 침대로 걸어갔다. 왕보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감탄했다. 샤오이에, 그 드레스 정말 멋지네요. 침대 위에 올라간 샤오이에는 왕보의 목에 팔을 감싸며 애정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왕보, 아파요. 샤오이에, 걱정하지 마. 내가 더 부드럽게 할게. 샤오이에, 조용히 해. 옆에서 냐오 경관이 들을까봐? 이웃 방에서 냐오로 있는 담요로 몸을 가렸지만 다음 방에서 나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매혹적인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 자식 왕보, 나는 그를 들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건물 맞은편에 지키고 서있던 경비원이 활동을 발견하고 급히 마을 두목에게 외쳤다. 마을 두목은 총을 쥐고 그곳으로 향했다. 뭐가 그리 놀랍냐? 젠장! 그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졌다. 그들은 어디서 그렇게 멋진 자동차를 구했지? 우리가 쫓아가야 할까요? 저 자식들을 쫓아가자. 그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쫓으면 우리의 그룹이 망할지도 몰라? 나는 그게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이 다녀간 곳을 수색하면 혹시 우리가 간과한 물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 마을 두목의 생각은 정말 날카롭다. 길을 따라 젊은 좀비가 헤매고 있었고 갑자기 아주 아름다운 여성 좀비를 보게 되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갑자기 차가 휩 지나가며 남자 좀비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갔다. 랴오루 윗는 핸들을 꽉 잡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왕보, 내가 운전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운전할까? 걱정하지 마. 그냥 운전하게 해줘. 내가 잘못하면 우리는 새 차를 구할 거야?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후위에는 리 아저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리 아저씨, 괜찮으세요? 링리는 앞에 있는 그릇을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아. 차에 앉은 지 오래되어서 즉시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야. 왕보야, 사실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매복할 뿐만 아니라 좀비를 우리의 위치로 유인해서 우리의 탄약을 소모시키고 싶어해. 왜 너는 그들을 위해 쌀을 남겼어?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사살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야, 젊은이, 잠시 생각해보렴. 만약 그들이 좀비를 유인하지 않았다면 내 사격 실력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 게다가 그 쌀 한 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샤오바오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니, 왕은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써 하는 거군요? 링리가 말했다. 내 추측이지만 왕보는 아마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는 아직도 매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랴오루인니 웃었다. 좋아,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쌀은 왕의 것이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보통의 장소로 돌아갔을 때 한 외침이 올려 퍼졌다. 촌장님, 여기 빨리 와보세요. 쌀 두 자루가 있어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그들이 잊어버린 건가요? 불가능해요. 쌀은 너무 귀한데 그걸 잊으셨나요? 촌장님, 그들이 우리를 위해 쌀에 독을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손에 총을 이렇게 많이 쥐고 있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어요? 맞아요. 게다가 쌀에 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먹을 거예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수년이 지났어요. 나는 독이 든 쌀이라도 기꺼이 먹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죠? 쌀을 끓이기 위해 나무를 빨리 모아봅시다. 샤오나는 여전히 약간의 짜증을 느끼며 깊게 한 숨을 쉬었다. 그들이 얼마나 자만해 보였는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짜증나게 해. 샤오나는 더 이상 짜증내지 말고 웃긴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그 쌀 가방에 몇 가지를 넣었어. 샤오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왕보,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왕보는 낱개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냥 안 하재야. 하하, 잘했어. 왕,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나는 좀비들이 그들을 몰게 하고 싶어. 그리고 왕보의 그룹은 약속 장소로 출발했다. 고속도로는 버려진 차들로 가득 차 있어 작은 길만 이용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여정은 매우 느렸다. 리 아저씨의 도로에 대한 지식 덕분에 그들은 약속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작은 도시를 통과해야 했다. 이 도시에서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몰라 그룹은 다소 불안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임시 텐트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리아와 샤오이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막기 위해 번갈아 가며 경계를 섰다. 낮 동안 샤오이와 미아는 뒤쪽에서 쉬었고, 왕보의 그룹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간절히 고대했다.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왕보, 이리 와봐. 리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리 아저씨, 당신의 지리적 예측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작은 도시를 지나며 도로를 타고, 적이 경계 지역처럼 보이네요. 저녁에 모두가 캠프파이어 주위에 모였다. 샤오이에가 고개를 돌려 작은 소녀에게 물었다. 샤오커와 샤오바오 잠들었어? 응, 깊이 잠들었어. 소녀가 대답했다. 리아, 왕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 혼자서 밖에 상황을 점검하러 갔어.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 중일 거야. 왕보는 도로의 난간에 기대어 혼잣말을 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 지금 아내 상황은 불확실하고 위험할지 아닐지 모르겠어. 샤오나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도시로 들어가는 거, 가고 싶다면 그냥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해? 이 아이는 우리처럼 많은 사람이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도 않아? 왕보,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도시를 건너뛰고 우회하자. 샤오이에는 추측했다. 왕은 아마 도시로 들어가서 금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 리아우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식량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따왕보가 금으로 거래해서 얻은 것들이야. 사실 나도 왕보가 도시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건 모두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니까. 샤오윤, 너가 왕보에게 이야기해봐. 우리가 그를 따라 도시로 들어가서 금을 찾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왕보가 준 것이니까. 만약 그가 조금 위험을 감수한다면. 괜찮아. 게다가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야. 총이 있어. 리아저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음, 이 아이가 예전보다 더 용감해질 줄은 몰랐네. 아야, 왕보에게 이야기해줘.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한 문제 없어.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줘. 이제 샤오다오를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 나도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어. 왕의 결정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그와 함께할 거야. 리아저씨가 그에게 조언하고 싶다면 하게.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 좋아. 모두 동의하면 내가 왕보에게 이야기할게. 왕보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얽혀있었다. 시스템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었지만. 이 도시에는 실제로 금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미친 분노갱과 같은 문제아들을 만나면.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중요하지만. 샤오이의 그룹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 아마도 떠나는 것이 좋고. 랑 데뷔 포인트에서. 조금의 음식으로 금을 교환해보는 것이 좋겠다. 발소리를 듣고 왕보는 돌아섰다. 너희들이 딱 좋은 시기에 왔구나.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더 긴 끼를 갈 것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미야오 루윤이 물었다. 왕보. 이게 내가 하룻밤 고민한 결과니. 샤오이가 웃었다. 왕보. 넌 귀여워. 왕보는 찌푸렸다. 왜 다들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 우리는 방금 논의했는데. 모두가 도시로 들어가고 싶다고 지지했잖아. 우리는 너를 도와 금을 모으고 싶어. 왕보는 놀라서 말했다. 하지만 도시로 들어가는 건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야? 나는 모두가.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미야오 경관이 그것을 잘 계획했고 모든 것을 정리해뒀어. 먼저 안전한 장소를 찾아. 엉클 리와 초와 바오를 정리하자. 너와 미야오 경관이 나와. 함께 도시로 들어가. 상황을 평가하자. 이제 안심이 되었어? 하지만 엉클 리는 발이 다쳤고. 초와 바오는 아직 어려. 그들을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지난 훈련 세션 이후. 초와 바오와 초와 넨의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어. 많은 좀비들을 만나지 않는 한. 그들은 괜찮을 거야. 왕보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미야오 루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어. 왕보. 내가 내가 나에게 내게의 주요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도와준 이후로. 우리는 마음적으로 너와 함께 진투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동지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 내부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왕보는 중얼거렸다. 가족이라. 그렇군요. 미야오 경관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 진투할 것이며. 당신을 두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캠프장으로 돌아오자. 샤오 많이 외쳤다. 왕보가 왔어. 하하. 왕보. 무슨 일로 그렇게 기분이 좋니? 왕보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다들 여기 있군요? 그렇죠. 오늘은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이번 기회를 잡아서 노래를 부르는 건 어떨까요? 왕보는 기타를 꺼내서 가깝게 안았다. 샤오 나는 놀라워하며 말했다. 왕보. 너 기타를 칠 수 있어? 너가 처음에 자오 샌을 따라 배우던 거라곤 했지만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미야오 루이는 한쪽에서 왕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왕보야 이렇게 많은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어. 기타를 치기 시작하자 왕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조용히 귀기울였다. 왕보의 목소리는 너무나 감미로웠다. 왕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줄은 생각도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모두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했다. 샤오 많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왕보 걱정 말고 내가 모두 잘 지킬게. 샤오커가 웃으며 말했다. 왕아저씨 미야 누나 다들 빨리 돌아가세요. 샤오커가 여러분 모두가 많이 그리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요. 다시 금방 만날 거예요. 왕보는 배낭을 뒤적이며 담배 한 팩을 꺼냈다. 이 아저씨 아직 담배가 남아있어요. 천천히 즐기세요. 리 아저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말했다. 아 내가 전에 준 담배 천천히 피우고 있는데 아직 반이나 남았어. 왕보 아저씨 당신은 가지세요. 절약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리 아저씨는 주저없이 담배를 받았다. 좋아요. 그럼 고마워요. 왕보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리아 루윤과 샤오예를 이끌고 도시에 들어갔다. 잠시 생각한 후 리아 루윤이 불렀다. 왕보. 왕보가 돌아섰다. 리아 경찰? 무슨 일이에요? 왕보. 제가 리 아저씨에게 담배를 준 건 좋은 의도에서였다는 걸 알려요. 하지만 좀 줄이는 게 좋겠어요.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리아 루윤이 말했다. 제가 도덕을 이해해요. 평화로운 시기에라면 리 아저씨에게 담배를 줄이지 말라고 꼭 권하겠지만 지금은 아포칼립스입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마땅한데 리 아저씨에게 담배를 피우는 건 위안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져요. 리아 루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럼 그냥 두세요. 샤오 위에가 뭔가를 감지한 듯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왕보 차 엔진 소리가 들려 빨리 숨자 잠시 후 느리게 움직이는 지프가 지나갔다. 왕보와 다른 3명은 도로 옆에 있는 차 뒤에 숨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차 뿐만 아니라 소총도 가지고 있어. 이들은 도적들 같아 미친 분노 갱단 지역과 비슷해? 우리가 가고 싶은 작은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 샤오 위에가 목을 베는 제스처를 하며 말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먼저 처리할까? 랴오루윤이 제안했다. 한 명 정도 잡아두고 도시 소식에 대해 물어보자. 왕보는 두 소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걸 보고 땀을 흘렸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음식으로 협상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면 어쩌지? 세상이 끝나도 작은 음식 한 봉지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들에게 속임수를 쓸 수 있지만 너희 둘이 나와 협력해줘야 해? 잠시 후 지프가 멈추더니 운전자가 말했다. 앞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는 갑자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너희 두 명 멈추고 움직이지 마. 왕보와 랴오루윤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두 남자가 지프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손을 들어 움직이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왕보의 계획은 이랬다. 그와 랴오 경관이 총이 없이 그들에게 대화하러 가고 샤오 위에는 높은 곳에 숨어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이 사람들을 제거할 것이고 왕보와 경관은 다른 도시에서 피신 온 민간인 인척 위장할 것이다. 주머니에는 예의상 남겨둔 음식이 있었다. 형 우리는 다른 도시에서 왔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피신하고 싶습니다. 보통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오곤 했죠. 우리의 영역은 잘 방어되고 있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들어오고 싶다면 음식을 건네줘야 합니다. 당신들한테 필요한 게 있나요? 왕보가 서둘러 말했다. 네, 네, 바로 꺼내겠습니다. 그 옆에 총을 든 한 남자가 그의 입으로 총을 밀어넣고 며로운에게 다가갔다. 와, 이 여자 정말 괜찮네? 마음에 들어. 그가 며로운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자 그는 급히 입을 막고 말했다. 너한테서 뭔 냄새나? 썩은 냄새야. 똥구덩이에 빠졌나? 어휴, 나도 그 냄새 맡아. 한 남자가 왕보의 배낭을 힘껏 잡아당겼다. 배낭 줘. 내가 직접 뒤져볼게. 다른 남자는 악랄하게 웃었다. 가방 안에 좋은 게 있을 거야? 왕보는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애원했다. 선생님들, 제발 모든 것을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좀 남겨주세요. 나머지 한 남자는 코를 감싸며 소리쳤다. 너에게 남겨줘. 나가버려. 너도, 여자. 빨리 배낭 내놔. 두 개의 배낭에서 내용물이 완전히 쏟아졌다. 오, 이렇게 많은 포장된 찐빵이 있다니. 우리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네? 알겠어. 우리는 너의 물건을 가져가고 너희들은 얼른 나가. 허락을 받고 왕보는 미아오루인을 살짝 엮어왔다. 미아오루인은 미소지으며 왕보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힘든 준비 과정 때문이라도 어떤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라고 대답했다. 미아오루인은 샤오이의 아마 준비가 다 되었을 거예요. 나갑시다. 서두르지 마세요. 미아오 경찰? 우리가 뭔가 빠졌어요. 그녀는 아포칼립스에서 그런 남자들이 당신 같은 미인을 볼 때 감정이 있냐고 했어요. 라고 회상했다. 미아오루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미아오 경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봐 두려워요. 하지만 이게 있으면 아마 귀신조차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거예요. 라고 했다. 미아오루인은 눈을 깜빡이며 오 이게 뭐죠? 헤헤 이게 발효두부예요. 냄새는 나쁘지만 맛이 좋아요. 라고 말했다. 왕보는 뚜껑을 열고 미아오루인에게 가져다 주며 자 미아오 경찰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라고 했다. 미아오루인은 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구역질을 하며 다시 회복한 후 앞을 바라보며 여기가 아마 안전한 피난처일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네요. 라고 말했다. 스피커가 정문 앞에서 울려 퍼졌다. 이봐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왕보가 소리쳤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고 여기서 피신을 구하고 있어. 작은 문이 열리더니 두 명의 무장한 인물이 나와 그들의 총을 직접 켜누며 손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래 우리 보스들은 한동안 음식을 못 먹었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넘겨줘. 아니면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진 한 여성이 나와서 핀잔을 주었다. 입타다. 그들은 내게 음식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보호하러 온 거야? 너희 신분증 있어? 없어. 그럼 이것도 먹을 수 없겠군. 오래전에 버렸어. 음식에 대해 징징대는 건 아무 소용없어. 너희는 돼지처럼 보인다. 종이의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살던 도시를 적어 아 하수구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겠구나? 글쎄 내가 샤워한 지 며칠 됐으니 그런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어. 이곳은 외부에서 온 방랑자들을 받아들이지만 여기 들어오면 규칙을 따라야 해? 머무르고 싶다면 진씨족을 위해 일해야 해.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진씨족은 이 도시의 지배 집단인가 보군. 여성이 계속 말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일이 있어. 각 직무마다 보상이 따르지. 이걸 봐. 이건 진씨족 통화야. 여기에서 사용되는 통화야. 이란 대가로 진씨족 코인을 받고 이곳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숙소와 다른 필요를 제공해 줄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은 진씨족의 음식이나 통화로만 교환할 수 있어. 왕보는 감탄하며 말했다. 진 가족도 이곳에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군요. 관리하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탐험하고 싶어지네요. 고마워요. 여동생 저희는 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여동생이라고 부르셨지만 저는 겨우 19세예요. 왕보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작은 여동생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도시에서는 도테프트와 강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가 범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하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은 끝에 왕보와 마오류인은 결국 무사히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주변은 평화로운 것 같군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리디얼의 모임 장소와 꽤 비슷해요. 마오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바깥에 비하면 최소한 여기서는 편안하게 잘 수 있네요. 빨리 샤오이와 리아저씨 일행을 데려오자 잠깐 뭔가 이상해 보여요. 왕보 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생명이 없어 보이고 뼈만 앙상해 보여요. 저쪽도 좀 더 자세히 봐. 왕보는 놀라서 외쳤다. 채소 저장고네요.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아오류인이 말했다. 여기 음식이 있지만 이는 진 가족의 엄격한 관리와 분배 아래 있어야 한다. 이때 근처에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물었다. 당신 두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이신가요? 여기서 저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전문입니다. 미아오 관님 저쪽으로 가서 좀 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도시에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대부분 제 관할에서 분배되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일자리 목록이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이미 여기 적혀 있으며 매일 지급됩니다. 채소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10진코인 두 사람이 돼지 사육을 돌보는 일은 6진코인 세 사람이 난로에 석탄을 추가하는 일은 8진코인 일선 무장 직원은 30진코인 거리 청소부는 8진코인 농장 동물을 도살하는 사람은 12진코인 행정비서는 15진코인 바텐더는 10진코인 운전자는 14진코인 그리고 스트리퍼는 30진코인입니다. 왕보는 목록을 읽고 나서 외쳤다. 정말 많은 일자리 선택지가 있네요.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매일 일자리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적합한 게 없다면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음식과 숙소는 진 가족의 코인으로 지불해야 하며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싼 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임대료는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가장 싼 곳은 두걸이 떨어진 호르만 집으로 12시간의 5진코인입니다. 왕보와 벼루유는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5동전이요? 이 게시판의 일부 일자리는 하루에 6동전밖에 안 주는데 너무하네요. 제가 이러한 가격을 정한 게 아닙니다. 좀 더 평화롭게 자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성공적으로 이를 소개할 때마다 두 동전의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왕보는 놀라움에 휩싸여 말했다. 중개 수수료까지 받나요? 그럼 우리가 결국 거리에서 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리에서 자다니요? 젊은이 이곳이 평화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어두워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왕보가 물었다. 우리가 도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뚱뚱한 여자아이가 이곳에서 불법활동과 절도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건 사람들이 진 가족의 농작물에서 음식을 훔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진 가족의 부하를 제외하고는 굶주린 사람은 없나요? 이곳에서 고강도의 일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진 가족의 동전으로는 음식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들처럼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무서운 행동을 하죠.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번 외부에서 온 신입이 있었어요. 그는 하루 수입을 모두 음식으로 바꾸고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한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의 다리는 거의 살아있지 않았고 부러졌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밤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 당신 두 사람에게 조심할 것을 권합니다. 왕보와 벼루유는 바보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 얼굴에 뭐냐? 무관한 표정을 짓지 마라. 내가 한 말은 모두 진실이야. 그는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다리를 잃었지?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을 거야.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은 왕보의 질문에 찔린 듯했다. 그는 다소 과장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밤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나는 몸가드로 일할 거야. 이곳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직업에 지원할 생각이야. 왕보는 벼루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 경관님과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암묵적으로 몸가드로 일한다는 것은 진 가문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였다. 내 친구 불쾌하게 여기지 마라. 하지만 너의 체격은 몸가드로는 교약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젊은 여성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비웃으려는 건 아니지만 너의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외몸가드의 고생을 겪어야 하니? 만약 내가 댄서로 일할 수 있다면 아마 진 가문이 너에게 관심을 가질 거야. 그 혜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많지. 진 가문은 이 작은 도시를 지배하며 모든 사람은 그를 따른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아서 자신의 적택에서 호화로운 풀파티를 여는 것이다. 그 장면은 정말로 눈을 사로잡는다. 미아오루이는 파티에 대해 듣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왕보는 즉시 일어나서 말했다. 아니요. 당신의 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경비원 직책만 신청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면 떠나겠습니다. 왕보의 말을 듣고 미아오루이는 그가 꽤 남자다움이 있다고 느꼈다. 좋아요. 결심하셨다면 도와드릴게요. 내일 저를 찾아오세요. 왕보는 혼잣말을 하며 떠났다. 그런데도 미아오에게 춤추는 일을 하라고 하다니 그의 머리는 완전히 속고 있는 것 같아. 미아오루인이 갑자기 말했다. 왕보 잠깐만 미아오 경찰관 뭐가 문제야? 만약 우리의 지원이 거절된다면 내가 혼자 진 가문에 접근해야 할까요? 어차피 그 직업에 지원하는 것이 진 가족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무슨 수영복 파티가 열리든 간에 왕보는 소리쳤다. 너무 과격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 미아오루이는 놀라서 말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반응해? 왕보의 목소리는 떨리며 격앙되었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나는 미아오 경찰관이 비키니를 입은 모습도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그런 저열한 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겠어? 미아오루인은 애정어린 주먹을 날리며 말했다. 그게 이유라면 너라는 녀석 죽어버려. 왕보는 혼자서 주멀거렸다. 경솔한 실수 그런 말은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 앞에서 한 럭셔리 자동차가 사람들 무리에 호의를 받으며 다가왔고 모든 사람들은 이 자동차에 도착이 지닌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진 선생님이 오셨다. 진 선생님이 도착하셨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노여우는 왕보의 옷깃을 쥐고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목표가 온 것 같아. 왕보는 구명주를 찾은 듯이 서둘러 말했다. 가서 확인해보자. 난민들이 앞으로 몰려들며 외쳤다. 진 선생님 보안요원들이 총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모두 뒤로 물러나주세요.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죽고 싶지 않다면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차에 지붕이 천천히 열리고 한 손이 호를 들어 올렸다. 왕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묘 경찰관 저 호를 보세요. 그 위에 박힌 두 개의 보석이 정말 뛰어납니다. 보기만 해도 그것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고급 보석입니다. 묘 경찰관도 다른 여자들처럼 보석을 좋아하는군요. 꽤 드문 일이네요. 묘 진 씨는 차 지붕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사랑하는 도시 주민들 식사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진 가족을 위해 일하는 노력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존경받고 먹을 것이 충분할 것입니다. 진 가족의 수표를 손에 들고 있는 난민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진 씨 보세요. 제가 번 돈으로 얻은 진 가족 수표입니다. 음식을 분배해 주세요. 서둘러요. 왕보는 이 튼튼한 진 가족 형제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저 잘생긴 남자에게 집착하는 극뚱뚱한 남자 이 진 가족의 일원이 적어도 잘생긴 남자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보일 줄은 몰랐어. 이 사람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미친 좀비보다도 절박해 보여? 묘루유는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그가 그 약간의 배급품을 이용해 이들을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게 예상치 못한 일이야. 아포칼립스 이전에 그는 내가 한 번 체포한 부동산 재벌이었지? 왕보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묘경장님 체포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은 큰 손들이었나요? 묘루유는 계속 말했다. 아포칼립스 이전에 그는 많은 힘이 있었지만 그는 더러운 수단만 알고 있었어. 진 씨는 다시 소리쳤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줄 서서 여러분의 진 가족 수표를 음식과 교환하세요. 이해했습니까? 한 여성은 아이를 안고 기쁘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고기 수프 1그릇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 돈으로는 고기 수프 1그릇만 살 수 있어요. 여성은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예전에는 고기죽 한 그릇에 이 코인이 아니었나요? 사 코인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모든 양식은 진 가족이 고생해서 얻은 것이에요.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오랫동안 매고파요. 추가로 한 그릇만 줄 수 있을까요? 여성은 간절히 요청했지만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재촉했다. 이봐.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사지 않으면 나가. 죄송하지만 저는 한 그릇만 가져갈게요. 왕보는 동정심을 느끼며 바라보았다. 정말 불쌍하다. 겨우 조금 벌어서 고기 수프 한 그릇 밖에 살 수 없다니. 알겠어. 다음 사람 솔직하게 해줘. 장난치지 말고. 여성은 아이를 안고 음식 배급 구역으로 다가갔다. 조금 더 주실 수 없나요? 제 아이가 너무 배고파요. 제발 부탁드려요. 안 그러면 이만큼이 최선이니 가져가세요. 다른 여자아이는 아이를 외진 구석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잘 있어. 사랑아. 엄마가 배고픈 거 알아? 여성이 아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소리쳤다. 이봐. 너 누구야? 내 음식을 훔치지 마. 왕보가 음식 터미를 들고 다가왔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음식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이 빵을 드세요. 먹어보세요. 여자의 표정이 더욱 두려워졌다. 빵은 저는 빵을 먹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아이를 붙잡고 도망쳤다. 왕보가 외쳤다. 기다려요. 가지 마세요. 만약 빵을 안 먹는다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만둬. 왕보. 그녀를 겁주고 말았어. 왕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거부하다니 이곳은 이상하지 않나요? 왕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조사해보죠. 잠시 후 몇 명이 찐 가문 앞에 줄을 서 있었다. 족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채굴팀에 합류하고 싶어합니다. 족장님이 내일 팀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족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채굴팀에 합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 잘 생각해봤나요? 네. 잘 생각해봤습니다. 합류하면 빵을 먹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합류하면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빵을 줄 수 있습니다. 한부하가 빵 상자를 꺼내자 몇몇은 그곳을 보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잡았다. 빼앗지 마세요. 각자 한 개씩 받기로 했잖아요. 누가 너랑 같이 먹고 싶어? 진씨는 그의 매니저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을 주시해 만약 그들이 도망칠 생각이라면 리를 즉시 처리해 진씨는 안심하면서 덧붙였다. 너 돌아오면 나를 위해 몇 명의 여자들을 찾아줘. 진씨가 떠나려 할 때 누군가 다가왔다. 이거 다주 아니야?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아무 반응이 없자. 매니저리는 화가 났다. 이봐 진씨가 질문했어. 너 바보야. 진씨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렇게 큰 소리 지르지 마. 다주에게 예의를 보여. 다주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진씨, 제발 제 여동생을 보러 의사를 불러주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말이나 소처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여동생이 매우 아픕니다. 며칠째 고열로 고생하고 있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해주세요. 이건 그저 작은 일입니다. 당신이 제 여동생을 저에게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가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타주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진씨, 제 여동생은 아직 15세입니다. 그녀는 성인이 아니에요. 당신의 요청이 정말. 진씨는 그의 호를 타주의 머리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좋은 형인 걸 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하지만 너는 또한 진 가문이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자선이 아니야. 사업가는 이익을 추구해 내 여동생을 맡기고 싶지 않다면 너 자신을 내놓으렴. 내가 다시 광산팀에 합류하기로 동의한다면 내가 의사를 보내서 내 여동생을 진찰받게 할 것이다. 다 주는 침을 삼키고 말했다. 그게 유의한 방법이라면 나는 다시 채굴팀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해. 진 가족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나 훌륭해. 대단해. 내일 출발하면 의사에게 내 여동생을 검진하게 할게. 꼭 내일 여기에 와서 보고하고. 장난치지 마. 안 그러면 내 여동생. 알겠지. 이제 가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다. 뜻밖의 다주가 다시 채굴팀에 참가하네. 지난번에 여동생 때문에 간 것 같아. 정말 좋은 형이야. 채굴팀에 참가하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지.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말이야. 그런데 그가 지난번에 살아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야.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서 살아 돌아온 것일 수도 있어. 다시 가면 과연 운이 따를지는 누가 알겠어. 저 녀석은 입이 너무 가벼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들은 청베이에 가고 있어. 그곳에는 최고 순위의 좀비들이 우글거린다. 오랜 시간이 지나 허름한 건물 안에서 타주는 여동생의 이마를 마른 수건으로 닦았다. 어린 소녀는 말을 하려 했었다. 형, 힘들어하고 있어. 강해져. 동생아, 내일 의사가 와서 나를 검진해줄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형이 나를 위해 깨끗한 음식을 사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면 고생할 필요도 없었지. 형, 제발 도시 밖에 나가지 마. 너무 위험해. 나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도록 해줘. 이 바보 같은 아이야. 도시 밖에 나갈 필요 없어. 진씨와 계약해서 그의 보디가드가 되어. 더 이상 도시 밖에 나갈 필요 없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시 우가 놀라며 누구세요? 라고 외쳤다. 문이 쾅 닫히자 왕보가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죄송합니다. 문이 이렇게 약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주는 나무 막대기를 방어적으로 쥐고 말 낭비하지 마라. 너희는 누구냐? 진씨 집안 사람인가?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너희가 약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우리는 다른 도시에서 왔고 우연히 약을 좀 가지고 오게 되어서. 라고 요구했다. 묘루윤은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를 힐끗 쳐다보며 저게 그의 여동생인가? 정말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네. 더 이상 프리텐드 하지 마라. 어떻게 외부에서 약이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오면서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다. 묘루윤이 다가오자 다주는 재빨리 여동생을 가로막으며 야 뭐하는 거야? 내 여동생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나는 여자를 때리지 않지만 너가 내 여동생에게 다가오면 내 고요한 태도를 잃게 될 거다. 라고 말했다. 묘루윤은 화가 나서 내 태도는 뭐야? 내 여동생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너는 아직도 그녀를 구할 생각이 있냐? 비켜. 라고 반박했다. 다주는 놀라서 정말 내 여동생을 구하러 온 거냐? 정말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냐? 라고 물었다. 왕보가 말을 이었다. 확실히 우리는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지금은 너의 여동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가 진씨 집안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원하고 싶은 귀중한 것은 너에게 없다. 타주는 왕보의 말이 맞다고 느껴 즉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발 두 분 제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묘루윤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점검했다. 아 정말 열이 있네요. 40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리적 냉각을 도와주셨나요? 다주는 주저하며 말했다.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물리적 냉각이 뭐죠? 기본적인 일상 지식도 모르겠어요. 이제 제 여동생을 돌보라고요? 농담이지 않나요? 미안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해야 하나요? 왕보 제발 해열제를 좀 가져다 줘요. 일단 열을 내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빨리 물 안양동이 가져와요. 물이 준비되면 두 분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묘루윤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이랬다. 대략 5분 후 다주의 여동생의 열이 결국 내려갔다. 묘루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땀을 닦고 문쪽으로 돌아서 외쳤다. 이제 들어와도 됩니다. 왕보가 물었다. 그럼 열이 내려갔나요? 묘루경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묘루윤은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이라서요. 다주는 여동생을 확인하러 갔다. 많이 나아졌어요. 드디어 열이 떨어졌네요.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여동생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주 제 여동생은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당신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앞으로 제 삶은 두 분께 바치겠습니다. 왕보가 웃으며 말했어. 하하 이렇게 고상하게 굴 필요 없어. 친구야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야. 묘루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 울지마. 젊은이 빨리 일어나고 그렇게 우울하게 굴지 마. 왕보가 다주를 일으켜 세웠어. 맞아. 먼저 이야기하자. 내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컨대 여기 다주가 너희 둘을 도와주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나는 이곳에 꽤 오랫동안 살았고 우리는 단지 정보를 모으고 싶어. 다주는 놀라서 말했어. 그게 전부야. 나는 내가 나에게 누군가를 죽이라거나 다른 도시로 물건을 밀수하라고 할 줄 알았어. 왕보는 한숨을 쉬었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대화가 금지될지도 몰라. 그렇지. 거의 잊어버릴 뻔했네. 나는 왕보라고 하고 이쪽은 내 동료 묘루윤이야. 그녀는 이전의 경찰관이었으니 그녀를 묘 경찰이라고 불러. 묘루윤이 부드럽게 말했어. 소개나 칭호는 필요 없어. 알고 싶은 거 물어보면 돼. 내가 대답할게. 나는 니다주야? 내 유일한 가족은 여동생 리라오루야? 왕보가 코카콜라 한 병을 건넸어. 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건 내 작은 선물이야. 걱정하지 마. 정말 코카콜라야. 나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 왕보아별우유는 그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 이, 이봐. 목소리 좀 낮춰. 조심해. 누군가 들을 수도 있어. 우리를 죽이고 싶어. 불필요한 주먹을 끌고 싶지 않아. 다주는 땀을 닦으며 속삭였어. 미안해. 너무 신이 나서 통제할 수 없었어. 다주는 침대에 다가가. 리아오루 옆에 코카콜라 캔을 놓고 말했다. 좋아. 그래서 그녀가 깨어나면 마실 코카콜라가 있겠네. 그녀는 예전부터 이런 탄산 음료를 가장 좋아했거든. 왕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놈 다주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동생을 정말 잘 챙겨. 그의 성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리아오루연이 물었다. 다주, 너넨 정말 이전의 군인이었니? 다주는 대답했다. 네, 저는 군인이었어요. 당신에게서 힘을 느낄 수 있어. 특별 부대 군인이었나요? 왕보도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부상을 당해서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진 가족이 당신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군요? 얼굴에 그 흉터는 특별 부대 군인이었을 때 생긴 건가요? 다주는 얼굴에 흉터를 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흉터는 제가 청북으로의 탐험대에 참여했을 때 생긴 거예요. 그곳에서 좀비들과 싸우다가 다쳤죠. 탐험대는 사람들을 청북으로 소집해서 좀비를 처리하고 음식을 찾으라고 했어요. 청북에는 100만이 넘는 좀비가 있었으니 그렇게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진 가족은 음식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 해완견을 먹일 만큼 충분했죠. 탐험대의 진짜 목적은 청북에서 금을 찾는 것이었어요. 다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금 찾기라니 이놈은 금에 집착하네요. 랴오루이는 설명했다. 그는 항상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본래 부동산에 있었고 금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매매를 조작하는 전술을 전문으로 했고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전에는 잔인함으로 유명한 부동산 거물이었고 금광신자로 불리기도 했죠. 진 가족은 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변기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경찰에 붙잡히게 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의 범죄는 끝없이 쌓여 있어요. 내가 그를 체포했을 때 그는 나를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진 가족이 전화하며 말했죠. 안녕 아가씨 내 재산과 권력으로 그 사람은 곧 풀려날 거야. 내가 나오면 반드시 내가 고통받고 죽고 싶어질 만큼 만들겠어. 왕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그 개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진짜로 그가 죽기를 빌게 만들 거야? 랴오루이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흥분하지마. 내가 계속할게. 비록 그는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원격으로 권력을 조작하고 있어. 종말 중에 그는 몇몇 최수들을 이끌어 함께 탈출하고 그의 이전 부하들을 장악하며 여전히 그의 통치를 계속했어.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 결국 이곳에서 황제처럼 지내게 될 줄은 왕보 너 정말로 진 가족과 진짜로 맞설 생각은 아니겠지? 그는 풍부한 식량과 무기를 쌓아두고 있어. 내가 그가 그렇게 능숙하다고 말한다면 왜 그의 팀에 합류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너의 여동생의 삶은 더 나아질 거야. 그와 그의 부하들 외에는 도시에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 왕보는 추측했다. 고기 죽인 것 같아 쥐고기로 만들어줬을까? 다 주는 고개를 쪄 없다. 쥐고기라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아. 여기 있는 음식은 전부 진 가족의 돈으로 교환해야 해. 매일 일할 수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약해져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진 가족은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지. 진 가족은 일회성으로 착취팀에 가입하고 밖에서 활동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들의 창고에서 갚아야 할 빵을 받을 수 있다고 동의해 일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좀비와 싸울 능력이 없어. 처음에는 왜 그들이 다스의 일에 허락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난달 다른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착취팀에 합류해야 했고 나중에 나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들은 미끼가 되어 좀비 왕이 나타나는 것을 유도해 좀비 왕은 피를 갈망하며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좀비 왕이 그곳에 끌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빨리 가게 되는 거야. 왕보아미아루유는 좀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좀비 왕이 대체 뭐야? 그는 일반 좀비보다 몇 배나 크고 그의 속도와 파괴력은 무섭지.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라 방어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강해. 물론 나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내가 미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극도로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좀비 왕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좀비 왕의 끔찍함을 가르쳐 주었어. 순식간에 나는 좀비 왕에게 붙잡혔고 마치 사자에게 놀아나는 양처럼 느껴졌어. 좀비 왕은 다른 좀비와는 완전히 달라. 그는 인간의 살을 먹는 것에 해도 남의 고통을 즐기는 기쁨을 더 좋아해. 내 얼굴의 상처는 좀비 왕에 의해 생긴 거야? 그는 내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떠났고 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때부터 친 가족은 내가 좀비 왕을 쫓아냈다고 생각했기에 나를 착취팀에 가입하게 하려 온갖 방법을 썼어. 왕보는 외쳤다. 이런 무서운 괴물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잠깐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뭘 넣는지 말해주지 않았군. 내가 말할 다음 단어는 너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 좀비 왕에게 죽은 사람들은 버려지지 않고 모두 도시로 가져와져. 좀비 고기와 섞여서 죽으로 끓여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왕보와 미 아우루는 이 말을 듣고 호러파이드 익스프레시 N을 지었다. 이건 너무 끔찍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받는 음식이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살이 끓여진 것이라니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진가, 진가족, 앱 하인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의 살을 먹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어. 내 동생도 좀비와 함께 사람의 살을 먹게 할 수는 없어. 왕보는 중얼거렸다. 시스템, 정보를 좀 주라? 아 맞다. 지금은 좀비 왕에 대한 정보가 없구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아마 더 많은 정보가 생길 거야. 왕보는 분노로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젠장 시스템, 다행히 난 아직 이런 걸 만난 적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렸겠지? 그러니 나는 도시 안에서 쥐를 찾아야겠거나 도시 근처에서 야생 식물을 찾아야겠어. 왕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너를 비난할 수 없어. 여기 사는 조건화에서는 선택하기가 극도로 어려워. 리아우, 경관, 여기 쌀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죽을 끓이고 싶어. 다주가 깨면 먹을 수 있도록. 다주가 놀라서 외쳤다. 정말? 너희들이 아직 살이 있어? 살 외에도 다른 음식도 있어. 왕보는 배낭을 뒤적이며 물건을 꺼내는 척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간 시스템을 꺼내며 각 항목을 검색했다. 여기 우리는 백설탕도 있다. 너는 죽에 그것을 더할 수 있어. 다주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살 외에도 설탕이 있다니 놀랍다. 그들이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했지? 다주야, 만약 우리가 내 여동생이 다 먹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우리가 진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어? 다주는 주먹을 쥐었다. 오늘 너희가 내 여동생을 구해주었다. 내가 내 생명을 원하든 나는 기꺼이 내어줄 것이다. 왕보는 만족스러운 듯 타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주 좋다. 이제 이 장소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하다. 타주는 말했다. 사실 난 진 가족에 대해 충분히 참았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쓰레기처럼 대한다. 그를 찢어버리고 싶다. 내가의 힘을 가지게 되어 정말 좋다. 우리가 가진 것은 기회야. 먼저 다른 문제들을 잘 정리한 후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먼저 너 여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자. 타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안전. 그렇다. 내가 언급한 경로를 따라가고 내 동료들을 찾으면 너의 여동생은 자연스럽게 보살펴질 것이다. 타주는 그의 여동생을 도시 게이트로 향해 안고 갔다. 수문장이 물었다. 타주. 또 내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 곰보를 모으러 가는 거니?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 누가 너를 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타주가 떠나자 두 명의 수문장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내일 청비 이 아이로 가야 해? 만약 살아 돌아오면 용감하다고 생각해? 만약 죽는다 해도 그의 여동생은 여전히 진 가족에 속할 거야? 타주는 여동생 리아오루를 안고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향했다. 타주는 중얼거렸다. 샤오이의 패스트푸드 식당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총이 물렸다. 움직이지 마. 만약 움직인다면 너희 둘 다 보내버릴 거야. 잠깐 내가 안고 있는 소녀가 외왕의 옷을 입고 있지? 서두르지 마. 왕보가 여기에 오라고 했어. 그의 전화가 있으니 내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샤오이의는 왕보의 전화를 받아 메시지를 읽었다. 샤오이의 나는 왕보야. 소녀를 안고 있는 사람은 타주이고 소녀는 그의 여동생이야. 그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야. 그를 우리 기지로 데려가 샤오얀에게 그의 여동생을 맡기고 그러면 두 사람은 타주와 함께 도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왕보의 메시지를 읽은 후 샤오이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왕보가 지시를 주었으니 그의 계획을 따르자. 타주 너는 우리를 믿어도 좋아. 캠프 외부에서 샤오얀은 리아오리를 조심스럽게 덮어준 후 밖으로 나와 타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내 여동생을 잘 돌볼게. 라고 말했다. 감동한 타주는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답했다. 리삼촌은 샤오이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샤오이 이 친구 좀 순진해 보이는데 믿을만 할까? 왕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매우 믿을만 하다고 해. 샤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왕보가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난민 캠프로 돌아온 타주는 정문에 외쳤다. 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왕보를 만난 샤오이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왕보 내가 정말 똑똑해. 너가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하하 이 귀여운 아가씨 왕보 내가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 이 계획 나쁘지 않았어. 랴오루유는 미소 지으며 여기 경계가 이렇게 쉽게 뚫릴 줄은 몰랐어. 라고 말했다. 타주는 우리가 예전에는 자주 나가 약초를 얻어오곤 해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자 이제 샤오이도 안에 들어왔으니 그 성까신 뚱벌이의 가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보자고 설명했다. 타주는 그들을 진 가족의 위치로 안내하며 저 큰 건물의 꼭대기 층이 진 가족의 거주지야. 그들의 무기 창고도 거기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의 보안이 아마 가장 엄중할 거야.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고 출입구에서 항상 감시하는 경비가 10명 정도 있어. 접근하는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허가가 나더라도 각 층의 출입구는 감시받고 있어라고 말했다. 다주의 설명을 듣고 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내일 넌 나와 함께 채골팀에 합류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지 생각해보자. 꽤 어려울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들은 몇몇 사람들이 합류한 후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총으로 우리를 호위하기 때문이야. 왕보는 목을 치는 제스처를 하며 웃었다. 그건 별로 좋지 않군. 우리가 도시를 떠나서 그들과 맞서려고 하면 힘들 거야. 진 가족은 무기고까지 가지고 있고 채굴팀만 해도 이미 10명 정도의 고용된 총잡이가 있어. 우리는 곡괭이와 삭밖에 없는데 이길 가능성이 없어. 다주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채굴팀에 새로 온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 그건 꽤 단순할 수 있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찾고 있으니까 그냥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설 거야. 왕보는 조용히 공간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가방을 다주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호기심이 생긴 다주는 물자가 음식 저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방을 열었다. 오 이런 총이야 그리고 이렇게 많아 이건 모두 보물이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어? 이건 내가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이야? 샤오이와 미아 경관과 함께 우리는 도시의 주요 갱단들을 물리치고 지나가면서 이 아이템들을 주웠어.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은 채굴팀원들에게 배분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들은 빈손으로 싸우지 않아도 될 거니까. 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두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진가를 실제로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무기는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나는 샤오이와 미아 경관이 걱정돼. 그들은 두 명의 여성이고 우리가 그들이 살아서 잡아먹히는지 알 수 없잖아. 미아 루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보 우리는 옷을 입었어? 미아 루윤과 샤오이는 딱 맞는 가죽 의상을 입고 있어 놀라웠고 왕보는 숨을 헉 내쉬었다. 이건 영화에서 스파이들이 입던 의상처럼 보이지 않아. 타주는 이해하는 듯 말했다. 이제 알겠어. 왕 내가 진 노인에게 미인계로 접근하려는 거구나. 왕보의 얼굴은 더욱 크게 벌어졌고 중얼거렸다. 이 이건 전투 나가기 위한 의상이 아니야? 내가 잘못된 곳에 놓아둔 것 같아. 그는 팔짱을 끼고 소리쳤다. 아니 이 의상은 너무 위험해. 즉시 바꿔 샤오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왕 왜 바꾸라는 거야? 이 의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 전혀 눈에 띄지 않잖아. 봐봐. 위 앱 지퍼도 제대로 올리지 못해. 바지도 너무 꽉 끼어서 움직이기 불편해. 진가의 부하들이 우리를 보면 누가 견딜 수 있겠어? 샤오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견딘다는 게 꼭 편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입으면 적의 진영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어. 아니 당신이 허락할 수 없어. 나 바로 갈아입고 올게. 다음 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집결 지점에 모였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광산 팀의 대장 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행동이 제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명령을 무시하거나 혼자서 팀을 떠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죽일 것입니다. 리 대장은 줄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피곤하고 졸린 모습이었다. 그는 즉시 공격적으로 주먹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 들어 있느냐? 너의 행동은 나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팀원들은 이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 바보 같은 모습 봐. 다주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리 대장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리 대장 저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저에게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고 싶으신가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왕보가 중재에 나섰다. 죄송합니다. 리 대장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주세요. 왕보는 다주를 밀쳐내며 속삭였다. 이봐 그와 충돌하지마. 우리는 도시를 떠난 호예리를 처리하자. 그때 가서도 늦지 않을 거야? 다주는 자신의 동요를 깨닫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리 대장이 외쳤다. 이봐. 너 처음 보는 애구나. 아, 맞다. 최근에 온 신참이구나. 리 대장은 주멀거렸다. 신참이 채굴팀에 자진해서 들어오다니. 흥미롭군. 등산 가방을 메고 있는 왕보를 보고 대장이 손을 뻗어 가방을 만지려 했다. 왜 가방을 메고 있지? 임무 수행 중에 약탈할 계획이야? 가방을 내려놓고 안을 보여줘. 지난 밤 왕보의 가방에서 많은 총기를 본 다주는 깜짝 놀랐다. 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왕보가 그를 막았다. 대장은 가방을 열어보았고 비어있었다. 그는 왕보의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안에 아무것도 없네?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 들키면 너는 끝이야. 이제 장비를 분배하고 출발하자. 다주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왕보, 내가 아까 너의 가방을 살펴봤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왕보는 윙크하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야. 너도 마법을 아는 줄은 몰랐어. 정말 넓은 시각을 기르게 됐네. 진 사장은 창가에 서서 출발 준비를 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 장에게 물었다. 너와리 대장관의 협의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니? 장비서는 대답했다. 진 사장, 안심하세요. 지난번에는 그것이 폭군의 영토인 줄 몰랐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유인팀이 폭군을 끌어내는 동안 이 대장이 남자들을 금고로 이끌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드디어 우리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나만의 금으로 된 동상을 세우고 싶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당신과 리 대장에게 평생 편안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장비서가 기쁘게 손뼉을 쳤다. 고맙습니다. 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 선생님. 그런데 최근에 좋은 일이 있나요? 제 사무실 동료들이 지루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뭔가를 마련할게요.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거리 밖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모였다. 이봐, 저쪽을 봐. 저권 두 명의 미녀야.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건 오랜만이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 명은 묘루인과 샤오였다. 그들은 꽃으로 장식된 한 개인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사람을 돕는다고 들었어요. 저희에게 적합한 일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집회를 벗어난 왕보는 주위를 둘러봤다. 가면 갈수록 풍경이 더욱 황쾌해지는구나. 다주가 설명했다. 그건 정상적인 일이야. 청배인은 예전에는 가장 번영했던 곳이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지. 아포칼립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기 전에 탈출하지 못했어. 아무도 이 근처에 오려하지 않으니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그 곱슬머리 남자는 매우 교활해 그의 부하들 앞에 유임팀을 배치하고 있어. 우리가 잘못 움직이면 즉시 총을 쏠 거야. 그 순간 뒤에서 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봐, 아무 짓도 하지 마. 탈출할 꿈 같은 건 꾸지 마. 완전히 불가능해. 하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방금 나를 도와줬으니까 리 대장에게 말하지 않을게. 아니, 저희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왕보는 차가운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 자식이 우리의 대화를 여 뜯다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입을 담을 테니까. 예전에 도망치고 싶어하는 광부들이 많았던 걸 이해해.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진 가족이 나섰다. 이번에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성공적인 결말을 맺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성공적인 결말은 무엇인가? 내 생각은 진 가족이 금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맞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광부팀에 합류한 이유가 진 가족이 도시에 있는 중앙은행에 대량의 금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보안을 자랑하는 은행이다. 세상이 종말을 맞이했을 때 금은 여전히 매우 소중했으므로 도시의 모든 금의 안전을 위해 그곳에 집중되었다. 거기 저장된 금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종말이 닥친 동안 모든 사람들은 음식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지금은 진 가족만이 음식과 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명령을 내렸다. 이 임무가 성공하면 모두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왕보는 이 소식이 매우 안도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도시의 전체 금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 양의 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 순간 한 군인이 외쳤다. 야, 왜 앞에서 그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 죽고 싶어. 빨리 해. 왕보는 급히 대답했다. 아, 예. 대장님, 저희 더 빨리 가겠습니다. 왕보는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팔을 들이우며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이 정보 어디서 얻은 거야? 믿을만한 거야? 물론 믿을만하지? 난 빵반 덩어리로 광산팀에 들어가서 진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정보 얻었어. 그래서 대체 진 가족이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너도 그 금덩이를 노리고 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금은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어. 조용히 말해줄게, 친구. 이번 보상은 고기야. 그냥 그 금을 가져오는 것만 도와주면 진 가족이 말하길. 각 사람에게 10개의 닭다리, 5개의 닭머리, 그리고 5개의 낚싯대를 준대. 이렇게 풍성한 보상이 있는데 너희들은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해? 보상을 듣자 왕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 가족은 정말 인색하네.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더 채걸리게 하다니. 이곳은 정말 사람을 철저히 착취하는군. 왕보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말했습니다. 정말 유혹적이네. 만약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나는 내 몫을 너에게 줄게. 와, 진짜?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다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 정말 이렇게 쉬운 거야? 가는 길의 왕을 만난다면 어쩌지? 다주야, 그런 말 하지마. 계획을 바꾸고 먼저 금을 찾으러 가자. 알겠어. 보가 하는 대로 다 할 거야. 너의 의견을 따를게. 나중에 진 가족의 부하들의 안내에 따라 왕보의 그룹은 점차 청북 지역으로 나아갔다. 이곳은 점점 항피해지고 있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종말로 인해 많은 좀비가 나타나 그들을 매복하고 있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왕보와 다주만이 자신들이 가진 무기로 좀비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진 가족의 다른 지원 멤버들은 무기를 들기조차 두려워하며 그냥 서 있었다. 아마도 총격 소리가 더 많은 좀비를 불러들일까 두려워서일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본성을 고려할 때 마지막 검문소에 도착하지 않는 한왕보의 그룹에게 총알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중앙은행에 접근했다. 그러나 근처에 많은 좀비가 도사리고 있어 모두가 접근하기를 주저했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조용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장이 말했다. 이따가 너희 두 명이 먼저 은행에 들어가거라. 내 부하들이 너희를 지원할 것이다. 다주가 물었다. 왜 우리인가요? 오래도록 다니면서 너희가 좋은 전투원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 금고를 찾으면 넉넉하게 보상해줄 것이다. 이 대장이 설명했다. 다주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전에 왕보가 끼어들었다. 괜찮아. 이 대장의 지시에 따르자. 먼저 들어가서 정찰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둘이 앞장서겠다. 나머지는 잠시 후에 따라와라. 떨고 있는 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 강화 의상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입으세요. 만약 좀비를 마주친다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왕보가 외쳤다. 이 그룹이 아직 그들에게 디센트하게 대할 줄은 몰랐어. 다주가 셔츠를 입으려는 순간 이 대장이 말했다. 다주야. 넌 그걸 입을 필요 없어. 갑자기 내게 할 일이 생각났어. 여기 남아서 우리와 협력해. 왕보는 뭔가 수상한 것을 감지하며 눈을 좁혔다. 다주가 셔츠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걱정된다면 이 옷을 가져가. 하지만 난 내 동료들과 함께 행동해야 해. 리 대장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대장인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듣지 않겠다는 거냐? 나중에 후회할 생각이 없냐? 다주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여기서 내 얼굴이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빨리 사라져야 해. 대장이 떠난 후 왕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거 괜찮네? 만약 그가 대장의 말을 듣고 들어가지 않으면 재앙이 될 거야. 저 자식은 은융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분명 나쁜 일도 꾸미고 있어. 그가 돌아올 때 우리가 처리하자. 난민 캠프로 돌아가며 왕보가 재촉했다. 어서 진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뚱뚱한 여자가 몇 명의 소녀들과 함께 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미야오 경관 이미 여기에 왔으니 무기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보러 가는 게 어때? 아니야. 왕보는 우리에게 진 가족의 위치만 조사하라고 지시했어. 게다가 우리는 여기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니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차라리 샤오이에게 탐정일을 맡기자. 그건 정말 인재를 낭비하는 거야? 뚱뚱한 여자가 문에 다가가 소리쳤다. 진아, 우리 왔어. 안에 있니? 그곳에 서 있던 아름다운 젊은 소녀들이 눈짓으로 유혹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두 명의 경비원은 침을 흘리며 바라보았다. 문이 열릴 때 그들은 안에 진이 아닌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뚱뚱한 여자는 외쳤다. 왜 너야? 그 옷은 뭐야? 진은 어디 갔어? 장비서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미소 지으면서 진은 먼저 선택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라고 했어. 뚱뚱한 여자는 소리쳤다. 어떻게 그가 먼저 즐기게 할 수 있지? 너는 사람을 속이고 있어. 진아, 장비서는 명령했다. 이 뚱뚱한 놈을 끌고 나가. 나머지는 들어와 그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소녀들을 바라보며 장비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데 모두 미년에 그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생각했다. 이 성가신 난장이 항상 내 자녀물을 가져가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먼저 나아가야겠다.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의 눈은 샤오이에 고정되었다.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거야? 정말 익셉셔널한 미인이다. 너 셋째 남고 나머지는 나가. 샤오이가 물었다. 내가 셋째야. 랴오루인이 속삭였다. 안 좋아. 샤오이. 그가 너에게 눈길을 주고 있어. 우리의 계획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진에게 데려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 너희들은 가고 그녀는 남아 알겠지? 미아루 윤담을 흘리며 재빠르게 말했어요. 샤오예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왕보와 소통할까? 샤오예는 즉각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리잖아요. 대신 제가 그를 돌볼게요. 장 비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만해. 더 이상 소음 내지 마. 너는 젊은 기억의 감정을 원하지. 그녀 같은 사람은 아니야. 미아로 윤이 반격했어요. 너 이게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 불렀어? 너 아버지는 경찰관의 미인이지? 문 지키는 사람이 크게 외쳤어요. 서둘러. 진을 기다리게 하지 마. 샤오예가 대답했어요. 미아 경부님. 걱정 마세요. 제가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잘 보호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샤오예는 반드시 조심하고 자기 보호를 잘할 거예요. 모두 나가고 나서 장 비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으니까 시작하자. 동생은 어디 가는 거야? 오니찬이 여기 있어. 헤헤. 동생이 부끄러워하고 있니? 그게 젊음의 느낌이야. 샤오예가 테이블로 다가가 칼을 집어들었어요. 아니, 스릴 넘치는 게임을 하자. 장 비서가 사오예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공포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왕보의 측에서는 은행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다. 다주, 냄새 안 나? 우리가 갈수록 불쾌한 냄새가 점점 강해지지? 나도 맡아. 이 냄새는 정말 끔찍해? 마치 피와 배설물의 냄새 같아. 가는 길에 온통 사람의 몸 여러 조각이야. 여기 좀비가 분명히 있어. 그 남자가 말했다. 남자가 물었다. 리 대장이 여기가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나? 왜 좀비가 있어? 어리석은 소리하지 마. 그가 그랬다면 너는 얌전히 들어와야지. 다주가 한 코너에 다다랐고 왕보, 바 여기 마지막 문 같은데 왕보가 다주에게 문을 함께 뜯어내자고 했지만 뒤에 있던 이들이 그들을 멈췄다. 잠깐, 리 대장이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 행동하기 전에 리 대장에게 알려야 하지 않아? 아니라면 그 남자가 힐끗 쳐다보았다. 너 바보 같은 소리. 그렇게 말하면 모든 공이 그에게 돌아가. 우리는 손해보게 되고 너는 여전히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어. 이 말을 듣자. 그룹은 즉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뭘 기다리나? 빨리 왕보를 도와줘. 힘을 합쳐. 하나, 둘, 셋.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어두운 곳에서 붉은 눈을 가진 생물이 눈을 크게 떴다. 은행 밖에서 대장이 말했다. 방금 전에 다주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에게 남아있으라고 요청했어. 하하,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고마움을 모르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른다니까. 하하, 내가 듣기로는 그가 왕을 밀쳐냈다는데 믿을 수 없어. 리 대장보다 나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다주는 정말 어리석어. 그런데 왜 리 대장은 그 옆에 있는 어린애를 데려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는 길에 그의 실력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 작은 악마가 뭘 계획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짜증나. 게다가 똑똑한 사람 몇 명 없이는 어떻게 왕을 유인할 수 있겠어? 잠시 심사숙고한 후 마지막으로 문이 찢어졌다. 왕보가 속삭였다. 이봐,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좀비들이 여기로 오지 않게 조심해. 타주가 철문에 다가가 외쳤다. 또, 여기 와서 봐. 여기에 문이 있는 것 같아. 이 문을 어떻게 열지?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큰 문은 아마 폭발물이 필요할 거야. 우리는 리 대장에게 돌아가야 해? 서두르지 마. 다른 사람들은 방법이 없겠지만 나는 방법이 있어. 왕보가 그의 배낭을 열고 다시 한 번 공간 시스템을 사용했다. 타주가 말했다. 또,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가져와야 해? 하지만 타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갑자기 웹쳤다. 젠장. 또, 그걸 어디서 가져왔어? 놀라지 마. 내 비축은 단지 이게 아니야. 왕보가 배낭에서 수많은 총을 꺼내들자 모두 깜짝 놀랐다. 이 총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내 능력은 이걸로 한정되지 않아. 너희가 진 가문에 맞서 나와 함께하기로 결심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게 이끌게 할 거야. 그룹 중 몇몇이 말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어. 결국 그들은 진 가문을 대체하거나 떠나고 싶어해. 우리가 진 가문의 금을 가져다주는 한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모두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 타주. 내가 이전에 본 것에 대해 충분히 말했어. 사람들은 진 가문의 시스템이 모두를 잘 먹여 살린다고 진짜 믿고 있어. 순진하게 굵지 마. 그게 현실이 아니야. 내가 마지막으로 채굴팀에 합류했을 때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 타주가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한 후 모두가 합심해 무릎을 꿇고 땅에 구토를 했다. 타주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마도 내가 너무 많이 말했을 거야.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보통 우리는 소처럼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결과 우리는 결국 우리 동족의 살을 먹게 되고 좀비의 살과 섞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형제들아 용감하게 총을 들어라. 그 사이비를 죽이자. 장면을 본 왕보는 웃음을 지었다. 때때로 잔혹함은 이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 내 편이 된다면 내가 이 금을 가져간 후에 모두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보장한다. 자 우리를 먹여주면 우리는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진 집안을 무너뜨리고 함께 전리품을 나누자. 왕보는 속으로 낄낄거렸다. 음식이 없어 착취당한 이들은 이미 진 집안에 대한 원안을 깊이 품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저항할 능력을 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러면 저항이 터져나올 것이다. 소리 질러봐. 내가 이걸 터뜨리면 리 기장이 소음에 귀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오는 자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즉시 방어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받았다. 왕보는 폭발물을 작동시켰고 우렁찬 폭발음이 건물을 흔들었다. 리 기장이 놀라 외쳤다.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 모두 준비해. 지난 연기 속에서 왕보는 수류탄 발사기를 들어 올리고 면밀히 살폈다. 그러다 그의 눈은 커졌다. 잠깐 문이 움직이지 않았어. 다주가 다가와 물었다. 또 문이 열렸어 왕보는 대답하지 않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종말의 시대의 금이 이곳으로 옮겨졌던 이유는 이 방에 방어가 단단할 거라는 거구나. 문이 멀쩡한 것을 보자. 다주가 다시 물었다. 또 이제 어떻게 하지 왕보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방금 큰 소리 난 후 저놈들이 아마 알았을 거야. 모두 무기를 잡고 전투 준비해. 잠깐 또 서두르지 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성공했어.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 헛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형제들 금고가 열렸어. 왜 그렇게 서 있어. 서둘러 들어가서 안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왕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깔아. 상황을 지켜보자. 문이 활짝 열리자 좀비가 안에서 튀어나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왕보는 크레이트 스트렝스 바자라 팔을 사용하려던 참이었으나. 커다란 손이 좀비를 붙잡아.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왕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주. 방금 그 큰 손. 변형되었다고 해도. 난 인식할 수 있어. 그건 좀비 킹의 손이야. 왕보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좀비 킹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저 약간 더 큰 좀비였어.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빠르다고. 하지만 내가 방금 본 것처럼. 그놈은 기본적으로 괴물이야. 다주는 설명했다. 좀비 킹은 인간을 먹기 위해 공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방금 우리 쪽으로 달려온. 좀비는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거야. 금고 저장 창고 안에서. 좀비 킹은. 아까의 좀비를 갉아먹고 있었다. 또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아. 또 함께 돌진할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어. 다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왕보를 볼 수 없었다. 다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빨리 도망쳐. 또 마음이 바뀌었니. 날 기다려. 좀비 왕이 피로 물든 눈을 뜨고. 왕보 일행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은행 밖에서 리 대장은 모두들 들어라. 좀비 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에서 누구도 꺼내지 말라. 알겠냐고 지시했다. 사람들은 신속하게 제 자리를 잡았고. 은행 안에서는 군중이 광란 속에서 뛰어다녔다. 입구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왕보는 뒤를 돌아보았고. 좀비 왕이 그들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게 바로 좀비 왕인가 정말 추하다. 청긴 것처럼 보이면서도. 빠르게 뛰네. 문 앞에 있는 토끼들은 쉽게 가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쫓아왔으면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길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왕보는 멈추고. 그의 손을 대려 금강손으로 자세를 취했다. 왕보가 멈추는 모습을 보고. 다주가 놀라서 외쳤다. 또 왜 멈추는 거야 빨리 도망쳐. 좀비 왕이 따라 붙고 있어. 왕보는 좀비 왕을 향해 돌진하며 외쳤다. 이 머리가 없고 뇌가 없는 것 같은 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금을 취하는 걸 방해하는 놈은. 죽인다. 귀신 만나면 귀신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하지만 왕보가 좀비 왕에게 손을 대기 전에. 좀비 왕은 긴 팔로. 왕보의 가슴을 긁어버렸고. 피가 입에서 쏟아졌다. 젠장. 이게 뭐냐. 다주가 뒤로 달려가며 외쳤다. 또 내가 도와줄게. 다주는 강하게 맞아 의식을 잃고.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 순간 다른 사람들도 은행 밖으로 뛰쳐나왔다. 완전히 나가기도 전에 발 아래로 총알이 쏟아지며 움직이지 마. 한 발짝도 내딛지 마라고 명령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도 내딛지 마. 누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너희 모두를 죽일 거야.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어. 리 대장. 좀비 왕이 안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모두 빨리 퇴각해야 해. 이 바보들아. 내가 여기에서 책임져. 내가 서라고 하면 서야 해.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너희. 그게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이 대장은. 그들이 은행 안에서 가져온 줄 알았다. 리 대장을 상기시키자 사람들은. 갑자기 맞아. 우리는 이미 총을 가졌다는 걸 잊어버렸네. 좀비 왕이 곧 나타날 텐데. 우린 여기서 죽을 운명으로 대기할 수는 없잖아. 그들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자. 고 말했다. 리성을 가진 사람들 무리는. 총격전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급히 숨을 곳을 찾았다. 이 자식들이 너무 뻔뻔해. 리 대장. 그들이 그 총을 어디서 가져온 거죠. 그들의 화력이 우리보다 강해요. 내가 그들이 그 총을 어디서 가져온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돼. 몰록 토프를 던져서. 그들을 죽일까요. 아니. 나중에 좀비 왕에게 뭘 사용할 건데. 내 머리가 물에 젖었니? 남자는 만족스럽게 씩 웃으며 말했다. 정확히 맞췄군. 내 친구. 내 무기는. 정말 인상적이야. 왕보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뒤를 쳐다보았다. 누군가 안에서 뛰어나가. 외쳤다. 총을 가져온 사람을 찾고 있어. 그는 아직 다주와 함께 안에 있어. 남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 그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좀비 왕이 안에 있어. 바보만이 남아있을 수 있어. 빨리 도망쳐. 목숨을 지켜. 좀비 왕이 나오자. 남자는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다주와 그의 친구가. 다른 이 캡틴은. 조용히 웃었다. 잘했어. 드디어 그들이 나오게 했군. 그 사람들을 좀비 왕에게 미끼로 던지게. 남자는 다시 돌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총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화력을 집중하세요. 그룹은 즉시 방향을 돌려 좀비 왕을 향해 총구를 겨냥하고 발포했지만. 그의 두꺼운 피부를 뚫을 수는 없었다. 남자는 떨며 머리를 쥐고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도와줘. 죽고 싶지 않아. 이 녀석은 총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 총알은 다 없어졌어. 총알이 다 떨어지자. 좀비 왕은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앞으로 돌진했다. 한 사람은. 그의 거대한 손에 의해 땅에 짓밟혔고. 다른 한 사람은. 옆으로 던져져 피가 튀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높이 들어져. 그의 손아귀에 잡혔다. 두려운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다. 제발. 죽고 싶지 않아. 나를 죽이지 마.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는 반쪽으로 찢겨졌고. 피가 사방에 튀었다. 이를 본 모든 사람은. 맞서 싸울 용기를 잃고. 즉시 도망치며 외쳤다. 오시니어.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난 어떤 채굴 원정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아. 도와줄 사람 없냐? 이 시점에서 리 선장은 모로토프 칵테일을 던지기 시작했다. 칵테일이 한 사람에게 맞자. 그는 패닉에 빠져 외쳤다. 뭐야 좀비왕에게 던지고 있어. 나에게 왜 던져. 이 무슨 냄새지. 안에 폭약이 들어있어. 그가 그런 말을 하자마자. 그의 자괴단에서 폭발물이 터져나왔다. 리 선장은 재촉했다. 어서. 그 지지 기둥에 모로토프 칵테일을 던져. 좀비왕과 함께 다 태워버리자. 한 사람씩 모로토프 칵테일을 맞아 폭발하는 폭탄이 되었다. 좀비왕은 금세 불길에 휩싸였다. 은행 안에서는 스피커가 계속해서 플레이어들 빨리 정심하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왕보가 꾸벅꾸벅 졸며 눈을 뜨고 중얼거렸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시스템은 말했다. 드디어 깨어났군. 만약 아포칼립스에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시스템이 방금 종료될 뻔했어. 넌 나를 해킹하는데도 관심이 없잖아. 시스템이 대답했다. 나는 해킹 능력이 없어. 너는 정말 쓸모없어. 하지만 다주가 다쳤다고. 그의 시스템은 어쩌고? 시스템이 대답했다. 확인해봤는데 그넨 아직 살아있어. 아마 기절한 상태일 뿐이야. 플레이어는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 부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피가 나서 죽을 거야. 왕보가 뭔가 냄새를 맡고 찢어진 재킷의 부분을 문질렀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이 갑옷은 폭발물로 가득 차 있어. 그가 외쳤다. 그들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 지지기둥은 단지 지지기둥일 뿐이야. 너무 아파. 이제 어쩌지. 아마 그런 식으로 진짜 죽지 않았던 것 같아. 왕보는 몸이 아파 벽에 기대어 있다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불룩한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넣어 라이터를 꺼냈다. 시스템이 물었다. 플레이어 왜 라이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절망 속에서 자기 방화라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조용히 해.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왕보는 회상했다. 리 삼촌 담배 한 박스 어디에 두셨죠? 천천히 즐기세요. 아 항상 담배를 아끼셨던 당신 아직 절반 이상 남았네요. 리 삼촌 받으세요. 제 곁에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당신들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리 삼촌 안심하세요. 잠깐만요. 왕보 나도 줄 것이 있어요. 이게 모조리 삼촌 왜 내가 라이터가 필요하죠?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이 아이가 당신에게 라이터를 주는 건 담배를 피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용품을 위한 거예요. 이제 이 행운의 부적을 당신에게 드려요.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리 삼촌 소중히 간직하고 항상 제 곁에 두겠습니다. 왕보는 폭발물이 든 자켓을 벗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상처를 살펴보았다. 치료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 왕보는 자켓을 꽉 움켜잡고 상처를 지지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 찢어질 듯한 고통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철문으로 향했다. 이 많은 금을 찾은 것이 헛된 것은 아니네. 이 상처가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 금 저장고 안에서는 두 좀비가 입을 벌리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고객님 카드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가방 사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왕보는 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인지 보았다. 좀비가 되었죠. 미터비아이 킹즈식량 리저브로 간주되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었다. 시스템 여기 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시스템이 대답했다. 확인 완료 여기 총 6만 326파운드의 금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5만 금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어가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나요? 관심 없어요. 업그레이드 후 상점에서 기술을 사서 역전하겠어. 분명히 그 좀비터비아이 킹에게 지지 않을 거야. 좋아. 즉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줄게. 업그레이드 완료 시스템 공간이 150제곱미터로 증가하고 기본 상점 기능이 해제됩니다. 일련의 물음표 상자가 왕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주멀거렸다. 이 기본 상점이 뭐지 시스템 너 나를 속이는 건가 5만 파운드의 금을 쓰면서 질문표 덩어리를 여는 거라고 시스템이 반박했다. 이 거래는 주두가 황체와 싸우는 것과 같아 양측이 싸우기에 동의하는 거지 내가 너를 속인다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플레이어가 레벨업 할 때마다 4개의 아이템을 해제할 수 있어.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욱 황당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레벨업을 해야 해제할 수 있어. 이게 직관적이지 않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해킹할 수 있는 아이템을 원해. 왕보는 너무 흥분해서 상처가 다시 열렸다. 너무 흥분하지마.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면 놀랄 거야. 지금 살 수 있는 물품 목록이 있어. 상품을 추첨할 때마다 100파운드의 금이 필요해. 너는 내게 100파운드의 금으로 하나의 물품을 가져갔잖아. 이건 사기야 상품 추첨은 도박과 같아. 성공 여부는 운에 달려있어. 이 물음표는 모두 좋고 저렴한 물건들이야. 왕보는 4개의 잠금 해제된 아이템 슬롯을 바라보았다. 1000개의 약용 총알이 들어있는 가방. 3개의 RPG, 5개의 수류탄이 100파운드의 금. 신체와 정신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플레이어의 체력을 보충하는 10개의 요정콩이 50파운드의 금. 100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기본 경험. 가방, 지정된 기술에 대해 참 경험치를 받는 것이 100파운드의 금. 하나의 속성 포인트를 무작위로 증가시키는 무작위 속성. 책이 50파운드의 금. 왕보는 계산했다. 첫 번째로 10개의 요정콩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좀비 왕의 손에 죽지 않더라도 상처의 감염으로 죽을 거야. 좀비 왕의 피부는 매우 두꺼운 것 같아서 약용 총알을 사더라도 그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경험책을 사서 대임금강 손의 경험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좀비 왕과 싸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접근하는 게 극도로 어렵네. 아, 맞다. 나는 궁극의 비전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들의 기술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살 수 있잖아. 시스템. 나는 모든 요정콩과 경험 가방을 구매하고 싶어. 인벤토리는 비어있어 상점을 새로 고쳐줘. 패배를 승리로 바꿔줘. 왕보는 요정콩 하나를 꺼내 삼켰다. 그의 신체 건강은 50포인트 회복되었고 정신건강은 42포인트 회복되었다. 10개의 경험 주머니를 소모하여 대력 금강 손이 한 단계 상승했고 또 다른 50개의 경험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상승했다. 왕보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두 좀비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 은행 밖에서는 좀비 왕에게 모두 패배한 후 이 대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남았다. 잘했어. 내가 그렇게 빨리 내 부하들을 다 처치했군. 너는 단지 좀비 왕이 아니라는 거야. 난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내가 너에게 교훈을 줄 테니 내 실력을 증명하겠다. 총과 폭발물이 먹히지 않는다면 나 혼자 너에게 맞설 거야. 라고 말하며 그는 두 개의 총을 꺼내고 체인톱을 집어들었다. 좀비 왕은 한 사람을 손에 쥐고 휘둘렀다. 그 사람은 체인톱에 의해 둘러 잘렸다. 좀비 왕의 남은 팔이 다시 휘둘러졌다. 리 대장은 나는 너와 맞설 용기가 있다. 코 외쳤다. 리 대장은 체인톱을 좀비 왕의 주먹을 가로막으며 휘둘렀고 피가 튀었다. 좀비 왕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성공적인 타격. 리 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체인톱을 휘둘렀다. 좀비 왕은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그의 주먹을 리 대장의 턱에 직격했다. 그의 눈은 뒤로 굴러가며 그는 의식을 잃었다. 좀비 왕이 마무리 공격을 날리려 할 때 쇠사슬이 그의 팔을 감싸고 그를 붙잡았다. 좀비 왕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구한 사람이 다 주라는 것을 보았다. 리 대위는 머리를 들고 말을 하려 했다. 이 아이는 아직 죽지 않았고 나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너를 구하는 게 아니다. 복수를 위해 너를 살려두고 있는 거다. 너희는 인간 생명을 무시하고 우리를 좀비 왕의 미끼로 사용하고 인간의 살점으로 강요했다. 좀비 왕을 처리한 후 나는 너와 단독으로 싸울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잘해본 거다. 그러니 좀비 왕을 처치한 후에 나와 결판을 내자.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좀비 왕에 맞서 싸웠다. 다른 쪽에서는 떨리는 팔이 뻗어졌고 아직 살아있는 남자가 중얼거렸다. 금고에 가야 해? 금고에 꼭 가야 해? 종말 이후 나는 반쪽짜리 삶을 살아왔다. 인간도 유령도 아닌 변신하기 어렵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지금 돌아보니 나는 이전에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졸업 후 항상 만화를 그리는 것을 핑계로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하고 채팅하며 시간을 낭비했다. 어느새 나는 40세의 아저씨가 되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치 못하게 종말이 왔다. 이게 같은 노인 뭘 하려는 거냐 돈이 얼마 필요한 게 그렇게 큰일인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남자는 당황하여 눈을 감았고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 앞에 섰다. 아들 아들 빨리 가. 너는 미래에 스스로를 돌봐야 해. 현실을 받아들여라. 더 이상 너를 돌봐줄 수 없어.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다. 엄마 당신의 말을 들을게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잘 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계속 살겠습니다. 그 순간 왕보가 다가와서 소리쳤다. 야 야 너 아직 살아 있구나. 친구 그거 정말 좋네. 그 금고의 진가에 금이 정말 있나 없다면 내 빵이 헛될 텐데 빨리 말해. 금이 있냐 없냐? 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에 6만 파운드 이상의 금이 있어. 너의 빵은 헛되지 않아. 하하 다행히 그 놈이 나를 속이지 않았어. 엄마 봤어 드디어 뭔가를 해냈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고 왕보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 순간에도 난 진가 가족에게 금을 가져다 준 일이 기억나. 진가가 남긴 조금의 남은 수프 덕분이야. 난 그의 이름조차 모르지만 생존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존엄과 원칙은 그냥 농담일 뿐이야. 내 이름은 모르지만 너를 위해 진가가 무너지도록 도와줄게. 한편 다주가 좀비 왕에게 쓰러졌다. 좀비 왕이 펀치를 날리며 앞으로 돌진했고 이 대장이 옆에서 그의 살을 해치며 다주를 구하려고 외쳤다. 좀비 왕 그만 자만하고 나를 좀 봐. 내가 너를 상대하고 있어. 좀비 왕이 돌아서서 이 진대 위에 가슴에 정통 펀치를 날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이 진대 위는 피를 뱉었다. 이때 다주는 앞으로 뛰어가며 간판을 잡아 좀비 왕의 손에 찔렀다. 좀비 왕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손바닥을 열어 다주를 꽉 잡았다. 힘을 주면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다주의 몸에서 울려 퍼졌고 그는 곧 의식을 잃으며 손을 늘어뜨렸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무엇인가가 돌진해왔고 좀비 왕은 이를 감지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왕보였다. 일정한 거리에서 다가오던 그는 좀비 왕을 향해 뛰어오르며 양손으로 대광역 금강장을 날렸다. 방금 너한테 거의 죽을 뻔했어. 이제 복수하러 돌아왔다. 무거운 부처의 손바닥이 내려쳐지며 좀비 왕은 저항할 수 없었고 강제로 물려졌다. 왕보는 다주를 잡고 밖으로 뛰어갔다. 다주야? 어떻게 된 거야? 조금 더 굿 버텨. 그가 말했다. 다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또 괜찮아. 빨리 도망쳐. 좀비 왕. 나 이제 끝인 것 같아. 내 여동생이 너한테 나를 잘 봐달라고 했어. 왜 그런 소리를 해내 동료들을 쉽게 죽게 할 수는 없어. 응이 사탕 받아 마법의 콩을 삼킨 후 다주는 가만히 있어서 조용해졌다. 왕보는 웃으며 물었다. 하하 기분이 나아졌어. 그 사탕을 먹고 나서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고 상처도 없어졌어. 또 너가 나한테 먹인 게 뭐야? 다주는 킬킬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너가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 괴물을 처리할게. 잠깐만 기다려보. 나도 너와 함께 갈 거야. 한 사람도 있으면 힘이 더 생기거든? 부상을 입은 팀원을 혼자 간호하고 싶지 않아. 너가 같이 가면 내 마음이 산만해질 거야. 이렇게 말한 후 왕보는 즉시 뛰어내렸고 다주가 외쳤다. 또 조심해. 다주는 왕보의 민첩한 움직임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말했다. 무기를 윌드하고 이렇게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다니 포의 진짜 정체를 알 것 같아. 보가 마법사라니 좀비 왕이 표지를 던져버리자 왕보는 그 뒤로 뛰어들며 말했다. 아까 나를 갈기갈기 찢을 뻔했지? 이번에는 내가 복수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왕보는 생각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여전히 좀비 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니? 시스템이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여전히 좀비 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은 현재 데미지와 속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왕보의 속성 패널을 열었다. 원대신 기술의 최대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민첩 속성이 153포인트 증가하고 위력 강장 금강손으로 인해 힘 포인트가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현재 스탯 힘 50, 플러스 12, 민첩 52, 플러스 101, 스테미너 55, 정신 45, 정신력 최대 용량 증가, 정신력 소비가 15포인트로 증가했습니다. 플레이어의 데미지가 202포인트 증가했고 원대 기술 효율성이 민첩 속성에서 10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몸은 가벼워서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고 한 발로 30미터를 이동하며 점프 높이는 초당 20미터입니다. 15 내부 에너지 포인트를 소모하며 현재 내부 에너지는 450포인트입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조건은 업그레이드 아이템을 사용해야 하고 대힘 금강손 기술 레벨 4로 한 번에 타격으로 140 데미지 포인트를 입히며 추가로 6지비 데미지 속성 포인트를 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10만 좀비를 처치해야 합니다. 왕보는 놀랐다? 이건 너무 잔인해. 내 정신 점수가 겨우 450점으로 증가했어. 그 말은 내가 원대한 기술의 전체 상태를 30초 동안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 좀비 왕을 30초 안에 처리해야 해. 시스템이 설명했다. 너는 방금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계산했어. 지금 남은 내부 에너지는 330포인트야. 왕보가 소리쳤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모두 저 빌어먹을 물음표 때문이잖아. 시스템은 설명 없이 계속했다. 더욱이 너는 방어 기술이 없어서 누군가가 너를 한 번이라도 치면 넌 끝장이야. 이제 남은 내부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면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싶어. 시스템이 대답했다. 비록 대력 금강손이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지만 한 번 소모되면 어떤 기술도 사용할 수 없게 돼. 그 말은 내가 20초 더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아마도. 하지만 플레이어들은 절망할 필요 없어. 배려 깊고 친절한 시스템으로서 난 너를 도와줄 거야.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테니 나는 너를 위해 20초를 카운트다운 할게. 단지 싸움에 집중해. 왕보가 이 기만적인 시스템과 씨름하는 동안 좀비 왕이 공격을 해 땅이 깨졌다. 왕보는 원대한 기술을 사용해 회피하며 좀비 왕의 뒤를 돌았다. 대력 금강손으로 그 등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자 좀비 왕이 포효하며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왕보는 재빠르게 낮은 자세로 피하며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다시 좀비 왕의 뒤로 돌아갔다. 강력한 주먹이 좀비 왕의 턱에 떨어지자 좀비 왕은 신선한 피를 뱉어냈다. 이를 본 왕보는 내심 기뻤다. 이번엔 확실히 그의 중요한 부위에 맞았겠지? 하지만 만족감에 젖어있을 때 좀비 왕이 갑자기 팔을 휘둘러 왕보의 가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거대한 충격으로 왕보는 근처 차로 튕겨져 나갔다. 아픔을 참고 배를 부여잡으며 왕보는 말했다. 이 개자식의 힘은 엄청나. 뼈가 모두 부러진 듯한 느낌이야. 시스템이 재촉했다. 플레이어 곧바로 요정의 호흡에 콩을 먹어 치력을 회복하세요.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보는 주머니에서 콩을 꺼내 입에 쑥 넣고 빠르게 힘을 회복했다. 시스템. 남은 내장 에너지 기술 포인트는 얼마나 있어? 현재 내가 가진 영혼 포인트가 150밖에 없으니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장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왕보는 좀비 왕을 살폈다. 이 괴물은 두꺼운 피부와 지방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머리 방어는 약한 것 같아. 머리를 공격하기 위해선 아이 밀리미터 오벌라이즈 하는 계획이 필요해? 고민하는 사이 좀비 왕이 앞으로 돌진해왔다. 왕보는 차 뒤로 재빠르게 뛰어가 대임금강 손으로 근처 두 대의 차를 세게 가격했다. 이 무거운 차들은 좀비 왕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데에만 쓰일 뿐이었다. 왕보는 지상에 있는 사슬을 재빠르게 집어들어 던지며 좀비 왕의 손을 감았다. 다주가 말한 대로 그는 싸움에 빠져드는 타입이네.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내가 무술의 정수를 보여주겠어? 단순한 속도로는 벗어날 수 없어. 시스템이 발표했다. 플레이어가 일대기술을 시작합니다. 카운트다운 19, 8점 시스템이 카운트를 하는 동안 왕보는 좀비 왕 주위를 재빠르게 돌며 사슬이 점점 더 쥐어왔다. 그리고 그는 좀비 왕의 목 뒤로 점프에 꼭 붙어있었다. 헤헤 이 바보가 나에게서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지 볼까? 좀비 왕은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철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왕보는 속에서 고통을 참으며 이르락 물었다. 철사슬 쫓아도 오래 못 버티겠구나. 성공과 실패는 이 한 방에 달려있어. 모든 힘을 다해 왕보는 결국 좀비 왕의 머리를 두 번 강하게 가격했다. 동시에 시스템은 그가 모든 내적 에너지를 소진했음을 알렸다. 좀비 왕의 머리에서 초록색 피가 왕보의 얼굴로 튀어나오고 그의 비통한 비명이 뒤따랐다. 타주는 왕보의 비명에 놀라 달려왔다. 보의 목소리 뭔가 잘못된 거 아냐? 그는 왕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며 외쳤다. 또 괜찮아. 현장에 도착한 타주는 끔찍한 공포에 빠져 좀비 왕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이 대장이 다가오며 놀란 얼굴로 말했다. 좀비 왕이 이 아이에게 죽었다고 다주 그는 도대체 누구야 단 한 방에 차를 날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속도는 육안으로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빠르지 하지만 방금 그의 한 방은 좀비 왕의 뇌줄기를 때렸어. 그는 분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 보 지금 바로 치료하러 가야 해. 바보 그에게 가까이 가지마 그는 곧 좀비로 변할지도 몰라. 왕보의 온몸은 분노로 떨고 있었고 눈은 깊은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시스템이 경고했다. 바이러스 탐지됨. 플레이어의 생애학적 시스템에 침투 중 시스템이 발표했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가 숨겨진 퀘스트 최고 무사를 활성화했습니다. 플레이어는 퀘스트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퀘스트는 모진한 어떤 게임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왕보는 궁금해했다. 옵션 1 퀘스트 거부 시스템이 A형 혈청을 제공합니다. 사용 후 좀비 바이러스에 완전히 면역이 생기지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2 퀘스트 수락 시스템이 B형 혈청을 제공합니다. 사용 후 반면력 상태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반인간 반 좀비가 됩니다. 퀘스트를 수락하면 언데드 바이러스가 당신의 신체적 특성을 강화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왕보는 생각했다. 반인간 반 좀비로 변하는 건 정말 나쁜 거 아닌가? 이게 대체 어떤 퀘스트지 부작용은 뭐지? 시스템이 응답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전 세계의 좀비왕을 모두 사냥하는 것입니다. 사냥하는 좀비왕이 강할수록 더 많은 경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좀비왕 사냥은 언제 끝날까요? 시스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좀비왕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임무를 수락하면 플레이어는 좀비의 모든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주요 부작용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당신의 욕망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속성과에는 분노 포인트가 포함되어 좀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좀비 기술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더는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선택해주세요. 내부적으로 왕보는 고민했습니다. 젠장 이건 갑작스러운 직업 변경 결정인가 하지만 누가 못생긴 괴물로 변하고 싶겠어? 하지만 힘을 빨리 키우지 않으면 이런 괴물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와 맞서야 할 텐데 현재 내 능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갈수록 이 아포칼립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해 보인다? 왕보는 샤오이에 리오 경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그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디로 가서 금을 찾는 건 자제하고 플레이어들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임무 완료에 집중하자 보상 중 하나는 A형 혈청이며 그때 당신은 인간으로 남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왜 이걸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지? 시스템이 대답했다. 너가 질문하지 않았으니 시스템이 너에게 상기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탓하지 마라. 플레이어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인간으로 돌아갈 기회가 아직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바보라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안다. 나는 인물을 수락하기로 선택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왕보 주위에 강렬한 붉은 빛이 감돌았다. 리 대장은 말했다. 봐라 내가 말했잖아 그가 좀비로 변할 거라고 다주가 불안하게 달려와 외쳤다. 또 진정해 샤오이안과 미아 경감이 너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순간 발걸음에 소음이 들렸다. 리 대장이 슬쩍 바라보며 말했다. 왜 갑자기 좀비가 이렇게 많아 다주야? 너 뇌가 고장났나 빨리 떠나라. 그는 좀비로 변할 거야. 여기서 죽고 싶니? 이리 대장은 다주의 생사에 관심이 없었다. 다주 없이는 그 혼자 떠날 수 없었다. 다주가 반박했다. 나는 너처럼 냉열한이 아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나는 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모욕한다면 내가 나를 듣지 않고 떠나면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다주가 격노하며 리 대장을 직접 마주했다. 그럼 봐봐 리 다주 나는 너처럼 친구를 버리지 않겠다. 보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고 내 목숨을 구해준보다 나는 그를 저버릴 수 없다. 만약 그가 정말 좀비로 변하면 날 스스로 끝을 내겠다. 너는 미쳤어. 정말로 죽음을 초대하는구나. 왕보는 다주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는데 나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니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네. 내가 너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어. 왕보가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다주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걱정마. 나는 괜찮아. 시스템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가 새로운 모드를 성공적으로 해제하였고 당신의 속성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분노 포인트는 420만 1천입니다. 왕보는 속성 패널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새로운 좀비 기술은 뭐지 보여줘. 기술 목록이 나타났다. 첫 번째 패시브 스킬 포만감. 신선한 고기는 무한한 속성을 제공하지만 속성 포인트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고기의 종류도 증가하고 허기 감각도 증가합니다. 좀비의 살을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하여 현재 속성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 패시브 스킬 바이러스 저항력. 몸 속의 바이러스가 플레스를 단단하게 만들어 방어 역할을 하고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러스도 증가하며 공격당하는 횟수마다 20의 분노 포인트를 소모합니다. 두 개의 패시브 스킬을 잃고 왕보는 고민에 잠겼다. 그의 마음 속에서 왕보는 욕을 했다. 이 패시브 스킬은 꽤 강력하군.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좀비를 먹지 않을 거야. 그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나 다음은 액티브 스킬들이었다. 첫 번째 스킬은 슈퍼비전. 안개나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동적인 야간, 시력. 사용하면 300m까지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며 각 사용마다 100의 정신 포인트를 소비하고 지속 시간은 5초이다. 업그레이드 조건은 좀비를 죽이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진행도는 1000을 넘어서지 않는다. 몸 강화 스킬은 사용 시 방어력을 50, 힘을 30 증가시키며 각 사용마다 100의 분노 포인트를 소비하고 지속 시간은 20초이다. 업그레이드 조건은 역시 좀비를 죽이는 것이며 업그레이드 진행도는 1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좀비 정신 조종 스킬은 두 마리의 좀비를 조종할 수 있으며 시각을 공유하고 좀비와 전우의 기억을 수신할 수 있다. 각 사용은 200의 분노 포인트를 소모하며 지속 시간은 5분, 조종 범위는 500m를 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 조건은 사용 횟수이며 업그레이드 진행도는 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설명했다. 추가적인 좀비 기술은 경험책을 통해 배울 수 없지만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하거나 좀비 왕을 처치하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왕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고마워. 이 대장이 놀라서 외쳤다. 이 애한테는 도통 아무 일도 없네. 그럼 너희 둘 빨리 나를 여기서 꺼내줘. 좀비가 점점 더 몰려오고 있어. 너희도 죽고 싶진 않겠지? 다주가 이상하게 느꼈다. 왜 그 녀석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지? 왜 그저 저기 서 있는 걸까? 그들이 두려워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리더가 나한테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새로운 좀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주가 놀라서 왕보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너 정신 차려. 너도 좀비 왕의 뇌 손상에 영향을 받은 거냐? 나는 아주 맑으니 너는 아직도 믿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여줄게. 왕보는 눈을 감고 좀비 마음 조종 기술을 활성화했다. 근처에 있는 두 좀비가 왕보의 조종을 받아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다주는 놀라서 외쳤다. 또 너 뭐 하는 거야? 두 마리가 다가오고 있어. 조심해. 같이 처리하자. 왕보는 다주를 멈추게 하며 명령했다. 무릎 꿇어. 두 좀비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자 다주는 공포에 질려 해쳤다. 또 저들이 정말 악마야? 내가 정말로 저들을 무릎 꿇퀘한 거야? 왕보는 명령했다. 너희 둘 그들의 갑옷을 벗기고 좀비 왕과 함께 그들의 몸속에 화염병을 넣어라. 두 좀비는 왕보의 명령에 따라 뒤로 돌아갔다. 이 대장은 물었다. 좀비 왕을 죽인 후에도 좀비를 조종할 수 있다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난민 캠프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희 진 가문의 실체를 알고 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을 가축처럼 대하고 너희를 위해 일하는 건 역시 충분하고 인간을 음식으로 도구로 취급하는 모습은 좀비 왕보다 더 역겹다. 너희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마치 자리 대장은 총을 쏘았고 그 총알이 왕보의 가슴을 관통했다. 다주는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질렀지만 왕보는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조금 아플 뿐이야. 바이러스 지원 장치의 방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총알이 나에게 닿는 순간 바이러스가 내 살을 경화시켰어. 왕보가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자. 이 대장의 목소리가 티아리미터블레드 너는 좀비 왕처럼 총에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내 같은 쓰레기에게 죽을 리가 없어. 나는 절대 선장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던 찰라 왕보는 재빠르게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선장을 쓰러뜨렸다. 너 그렇게 행복하게 죽고 싶어 해도 쉽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시체 더미를 처리한 후에나 너에게 다른 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맛보게 해줄게. 선장은 이제 두려움에 떨며 더듬거렸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좀비 두 마리가 좀비 왕의 시체에 폭발물을 쏟아붓고 있을 때 왕보는 불을 붙여 던졌다. 다주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또 좀비들에 의해 먹히지 않도록 다른 시체들을 태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왜 좀비 왕의 시체를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거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좀비들이 좀비 왕의 살을 먹고 나면 더 강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의 기억을 읽고 그의 절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좀비 왕은 한때 비참한 존재였어.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고 많은 불을 소유하고 있었어. 또 행복한 가족도 있었지. 그러나 모든 것이 종말에 의해 파괴되었어. 아내야 음식을 가져왔어. 몇 주 동안 충분할 거야? 그가 문을 열면서 말했지만 마주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좀비들이 그의 집에 침입하여 아내의 시체를 잔뜩 먹고 있었고 여전히 인간이었던 좀비 왕은 비명을 지르며 때로 몰려든 좀비들 속으로 돌진했다. 왕보의 이야기를 들은 다주가 감동한 듯 보였다. 아, 아, 당신의 말에 나도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만약 내 여동생이 없었다면 나도 좀비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캡틴은 땅에 누워 애원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다시 데려가줘. 제발 나를 다시 데려가줘. 내가 진 집안에 가서 보답해 주겠다고 말할게. 하하, 우리가 여기 나올 때 너나 진 집안이 우리를 되돌려 보내려는 게 아닐게 분명해. 비록 보내더라도 아마 우리 살 뿐일 거야. 다주, 제발 부탁해. 방금 전에 우리는 좀비 왕과 함께 싸웠고 나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음을 알게 되었어. 다주는 그의 중얼거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돌아섰다. 그 순간도 좀비가 명령을 받아 캡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캡틴은 두려움에 움츠러들며 나뭇잎처럼 떨며 외쳤다. 제발 나에게 다가오지 마. 난 맛이 없어. 다가오지 마. 좀비 무리가 포효하며 그를 덮쳤고 그의 비명은 공중에 울려 퍼졌다. 왕보는 운전석에 앉아 말했다. 다주, 안전벨트 매. 돌아가자. 또 돌아가면 계획을 지킬 거야. 샤오이와 미야오 경찰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러 가고 그 다음 진집안 문제를 해결하자. 미야오루유는 수용소로 돌아가면서 한 곳으로 안내받아 빨리 들어가 잘 행동하고 진가문을 잘 섬기라는 말을 들었다. 미야오루유는 미간을 찌푸리고 중얼거렸다. 안에 어떤 곳일지 궁금하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파라다이스를 연상케 했고 DJ가 음악을 틀고 있었으며 음식과 주류가 가득한 테이블과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었다. 이런 식량 부족 시기에도 이렇게 사치를 부릴 수 있네. 이 뚱보는 정말 잘 노는구나. 하하 진, 가문 내가 내 손에 잡혔구나. 새로운 여자들이 도착했으니 가서 재미있게 놀아보자. 그낸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오, 그들이 도착했군. 한 번 모습을 보자. 새로운 여자들은 진, 가문에게 수줍도 욕하는 몸짓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진, 가문 우리는 매우 경험이 많아요. 철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제 혀는 매우 능숙해요. 해볼래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제가 진짜예요. 진, 가문 저를 만져보세요. 아니면 누워볼래요, 진, 가문 제가 당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미야오루유는 역겨움을 느끼고 얼굴을 가렸다. 정말 도덕적으로 파탄났군. 하늘이 제 감각을 빼앗아주기를 여러분, 경쟁을 멈추세요. 저는 순수를 원합니다. 진짜라면 뛰어보세요. 가장 잘 뛰는 사람이 한 달간 무료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오란하게 울려퍼지고 소녀들은 기쁜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헤헤, 난 가장 잘 춘다. 진, 가주 내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봐. 진, 가주 내 춤이 어때 귀찮게 분명히 내가 가장 잘 춘다. 미야오루유는 참으려 애썼다. 이 녀석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드디어 그를 무너뜨리면 반드시 그에게 교훈을 줄 거야. 동시에 난민 캠프의 다른 구역에서 샤오이는 구석에 숨어 있었다. 죽고 싶냐? 무기창고에 데려가달라고 했잖아. 여기에는 너처럼 많은 애들이 있어. 정말 죽고 싶어 두들겨 맞고 싶냐? 장비서 개처럼 사슬에 묶인 그는 순종하며 말했다. 수고를 끼쳐드리지 마세요. 언니 사실 여기에는 제가 아는 뒷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데려가 드릴 수 있어요. 왜 이제 말해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둘러 데려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장비서의 안내로 샤오이는 조용히 무기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틈새를 통해 안을 살펴보았다. 이 전체 상자가 무기와 탄약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화력을 갖출 수 있어. 샤오이의 눈은 절박함으로 반짝였다. 정말 그러면 뭘 기다려? 얼른 나를 데려가. 음 그녀도 데려갈 수 있지만 이것은 비밀이니까 그냥 공짜로 볼 순 없어. 아니면 그녀가 보고 난 뒤 내게 키스를 해줄 수도 있어. 너 지금 죽고 싶냐? 그녀는 내 볼을 키스하는 것만 허락돼. 이봐 너는 사람의 살을 먹고도 멀쩡하게 굴지 않냐? 내가 자격고 달해서 죽더라도 여전히 망자가 될 거야. 그리고 거절하면 그 물건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샤오이의가 그녀의 확고함을 보고 말했다. 좋아 그 더 강력한 무기를 보여준다면 키스를 해줄게. 정말로? 그녀는 약속을 지킨다고 했어. 난민 캠프 밖에서 왕보가 천천히 차를 몰며 돌아왔다. 야 나 돌아왔어. 열어줘.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왜 너희 둘만 왔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어? 우리는 청 북에서 좀비 왕을 만났고 리 대장이 금을 운반하는데 헌신했어. 리 또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바보처럼 굴지 마. 설명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아. 왕보가 차에서 나와 금으로 덮인 천을 펼쳤다. 믿지 않으면 한 번 봐. 나랑 다주가 가져온 거야? 청 북에는 충분히 있어. 이게 진이 원하는 거잖아. 성공했으니 열어줘. 다주가 속삭였다. 뭐야? 다음 움직임은 내게 달려있어. 믿어줘. 계획대로 가자. 진 쪽에서 그는 롤렉스 시계를 들어 올렸다. 내 롤렉스를 본 사람이 있나요? 누구든지 주워가면 한 달 보내 식량을 줄게. 그 말을 한 후 진엔 시계를 수조에 던졌고 소녀들은 왕. 나 갖고 싶어. 나 이거 원해. 내가 볼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외쳤다. 랴오루이는 할 말을 잃었다. 적뚱뚱한 난쟁이는 대단하군.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룰루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안녕 언니 롤루윤은 돌아서서 물었다. 뭐야 나는 지네 옆에 있는 시종이야. 나를 두 언니 라고 불러도 돼. 아 안녕 두 언니 특별한 지시사항이라도 있어. 사실 별로 없어.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를 알아차렸어. 다른 소극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였거든. 롤루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안 좋은데 아마 그녀가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녀는 계속 말했다. 너는 그 천하역지 지리들보다 더 믿음직해? 그들은 그냥 진에게 가까워지려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나는 진의 신뢰를 견고하게 붙잡아줄 사람을 필요로 해. 진의 총애를 얻고 나면 아포칼립스에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좋은 음식 멋진 옷 그리고 궁극적인 편안함이 보장돼. 그러니까 내 동맹이 될래? 소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롤루윤은 얼굴이 붉어져서 밀치며 말했다. 두 언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물론 나는 지원이 필요해. 상관없다면 앞으로 너 말 잘 듣겠어. 롤루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이려 하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군.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오면 매번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어쨌든 술 한잔하자. 나중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야. 아 그런데 너 아직 내 이름을 모르잖아. 나를 샤오인이라고 불러. 미아오 루윤은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이 여자는 극뚱뚱한 난쟁이에 가까운 시종이니 아마 별다른 정보를 모르겠지. 그녀를 데리고 진이 금을 숨겨둔 곳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즐겁게 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뚱뚱한 여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불려왔다. 가장 즐거운 순간에 간섭하기 뭐하는 거야? 진과 함께 즐기고 있는 이때 왕보가 물었다. 우리가 금을 가져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는데 진이 우리에게 보상을 거절할 순 없겠지. 뚱뚱한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 갑자기 모두가 두 사람에게 총을 겨넣었다. 타주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뭘 하는 거야? 우리의 고생한 보상을 빼앗으려는 거냐? 우리는 더 이상 진의 보상이 필요 없어. 제발 더 이상 속이지 마. 진은 내 진짜 정체를 이미 알고 있어. 너희가 도시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진은 우연히 너희와 그 소녀를 알아차렸어. 그때 진이 차 위에 서서 내려다봤을 때 그를 체포했던 아름다운 여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녀가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어. 하하 이번엔 내가 너희를 죽이도록 놀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왕보는 정체가 드러났다는 걸 깨닫고 이빨을 갈며 분노했다. 젠장 뚱뚱한 난쟁이가 미아 경찰을 기억하고 있다니 예상하지 못했어. 들은 바로 미친 분노 갱단이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리아라는 경찰에게 심하게 다쳤다고 했어. 너희가 그 뒤에 있었던 거지? 그렇지 하하 진을 향해 그런 배짱을 부리다니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잠깐 기다려 설명할게 왕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총구로 뒤통수를 강하게 맞았다. 타주가 외쳤다. 보형 모든 게 괜찮아. 총을 든 군인이 명령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뚱뚱한 여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진 마스터의 계획대로 우리는 모두 잡아냈어. 정말로 나는 진 마스터 옆에서 가장 유능한 여자야. 왕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척했다. 최근의 타격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잠시 후 왕보는 두 남자에게 의해 어두운 복도로 끌려갔다. 미아 경위와 샤오에는 괜찮을까? 미아 경위는 아직 진 마스터가 그녀를 알아봤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이건 골치 아픈 일이야. 어떻게 저 뚱뚱한 놈의 집이 경비도 없이 이렇게 흐름할 수가 있을까라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왕보는 두 남자에게 문 앞에 던져진 후 그들이 떠났다. 그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 걱정하지 마. 두 자매가 여기 있으니까 아주 안전해. 서둘러 가자. 라고 또 한 명이 말했다. 왕보는 분노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나를 바닥에 던지다니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보자. 곧 두 명의 변 디스가이징된 인물이 나타나 왕보를 안으로 데려가 그를 의자에 앉힌 후 단단히 묶었다. 왕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왜 나를 묶어두는 거야? 너희는 나에게 뭘 하고 싶어? 불빛이 깜박이고 뚱뚱한 남자가 다가오며 웃었다. 게임이 시작돼. 내가 예전 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많은 도둑들을 만났어. 그들이 나에게 가진 의도를 모르고 너희는 내 배가 뚱뚱한 것을 보고 내가 되지 만큼 멍청할 거라 생각했지만 내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 교활함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뒤처져.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잘 들어. 그는 왕보에게 채찍을 세게 휘둘렀고 왕보는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 운 좋게도 나는 바이러스 강화로 내사를 단련시키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땅을 먹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지옥처럼 아프네. 왕보는 질문했다. 내 목적을 알고 있다면 왜 차라리 나를 직접 죽이지 않는 거지 나와. 협력하고 싶어 협력한다고 하하. 나를 죽게 만들려고 웃기는 건가? 도마 위에 고기 조각과 무슨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왜 나를 묶어둔 거야? 나는 이미 길을 찾아 돌아왔어. 한동안 흥미로운 일이 없었는데 드디어 누군가 날 도전하러 왔으니 물론 너와 놀아야겠지.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 불이 켜졌다. 이제 왕보는 주변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 묘로인이 어지러운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왕보는 심나서 소리쳤다. 너희는 뭘 원해? 헤헷 서두르지 마. 나는 단지 묘 경관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너희는 누구냐? 앞서 두 명의 가면을 쓴 인물이 외투를 벗고 유혹적인 란제리와 채찍을 드러냈다. 역겨워 묘 경관을 다치게 하고 여성을 괴롭히며 너희는 어떤 남자냐 무슨 액션을 원한다면 나에게 오라고 그 중 한 사람이 외쳤다. 뚱뚱한 남자는 돌아서며 말했다. 너는 묘 경관을 소중히 여겨야 해? 그녀에게 애를 끼치지 마. 헤헷 걱정 마. 진 사부님 우리는 그녀를 잘 돌볼 거야? 이 젊은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놀림을 당하는 모습을 나는 꼭 보고 싶어. 왕보는 눈을 크게 뜨며 그래서 노망난 늙은이구나 라고 쭝얼거렸다. 그동안 다주는 몇 명의 군인에게 끌려 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끝장이야. 포의 계획이 엉망이 되었어. 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아마 우리를 쉽게 죽이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고문할 테고 우리는 상황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 다주가 생각했다. 보는 언급도 하지마. 지금은 내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들은 좀비 왕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나를 호위하기 위해 내 명을 보낸 것 같아. 과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궁금하군. 이런 상황에서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내 여동생이 걱정돼.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앞벽이 부서졌다. 군인들은 누가 이걸 열었어라고 소리쳤고 장비서는 탱크포신이 목에 눌린 채 절박하게 도와줘. 나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구해줘 라고 외쳤다. 군인들은 당황하며 빨리 도망쳐 조심해 총에 맞지 않게 라고 외쳤다. 장비서는 분노로 몸을 떨며 너희가 나를 구해주지 않겠다고 내가 돌아가면 진이 너희 모두를 죽일 거야 라고 소리쳤다. 탱크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주 내가 이곳에 왜 왔어? 이 소리를 들은 다주는 기쁘게 외쳤다. 샤오이에 내가 맞아 왕형은 어디 있어? 왜 그와 함께 오지 않았어? 우리는 대박을 터뜨렸어. 그들은 올드맨 진에게 잡혀갔어. 서둘러서 그를 구하자. 샤오이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왕보 쪽에서는 금발의 소녀가 자극적인 약물을 손에 들고 미아루윤을 겨냥하며 말했다 해 해. 아가씨 이거 좋은 거야? 왕보는 외쳤다 이봐. 그만해 지금 날 겨냥해도 괜찮으니 경찰관 미아를 해치지 마. 좀비 왕과 싸우느라 내 내력이 다 소진됐어. 대강력 금강팔도 이제 쓸 수 없어. 도망칠 수 없어. 입에 가슴살이 찐 남자가 반박했다. 뭘 떠들어대는 거야? 여기 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상황부터 걱정해라. 너 아는 거야? 아포칼립스 이전에는 아무리 강한 보호가 있어도 누구도 지나치게 놀지는 못했어. 그렇다고 해도 중독을 견디기만 했지. 하지만 아포칼립스가 일어난 후엔 나는 너희와 마음껏 놀 수 있어. 나는 이 아포칼립스가 정말 좋아. 왕보의 눈이 경련하였다. 그래서 이 뚱보가 변태라는 거구나. 사회적 일탈자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정말 역협다. 너는 단지 내 18번째 남자 장난감일 뿐이야. 요즘 내가 너를 아껴줄게. 그렇게 말하며 그는 왕보의 귓불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왕보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외쳤다. 이 개새끼야 너를 천 조각으로 찢어버리겠어. 리아로 인해 몸에 약물이 주입되었고 백발 소년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했다. 두 자매 이 악은 정말 빠르게 효과가 나. 그녀의 얼굴 좀 봐. 하하 물론 이건 강력한 엘릭서야. 너의 냉정한 태도도 고쳐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기회도 없을 테니 그러니까 나 먼저 해볼게. 백발 소년은 리아로 인해 얼굴을 운켜 잡고 그녀의 귓불을 헷고 깨물었다. 리아로 인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제발 하지마 부탁이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리아로 인해 풍만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금발 소년은 리아로 인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리아로 인은 몸서리치며 필사적으로 간청했다. 제발 부탁이야 왕보 나를 구해줘. 왕보 옆에 통통한 친구는 왕보의 귀를 제대로 물지 못하며 불편하게 울부짖었다. 너의 귀는 가죽으로 만든 거냐 외몸 물겠어.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시스템아 내 내부 힘 포인트가 고갈된 건 맞지만 화내는 포인트는 좀비 기술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 외몸 강화가 반응하지 않는 거지. 분명 400의 분노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80밖에 안 남았어. 시스템은 설명했다. 플레이어 분노 포인트는 감정 회복에 따라하러 감소합니다. 현재 분노 포인트가 증가할 수 있지만 공격을 받고 있고 바이러스 지원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 포인트도 차감되고 있습니다. 왕보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지나치게 제한적이네. 스킬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플레이어들이여 실망하지 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라. 그의 각 공격은 당신의 스킬을 강화할 거야. 뚱뚱한 남자가 왕보를 향해 다시 재갈을 흔들었다. 아 수동 스킬이 강화되었지만 살과 피부는 다치지 않는데 통증 감각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 그는 왕보를 때리며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짜릿해. 내 체형의 처벌을 견디며 기절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건 정말 즐거워. 루윤은 땀에 흠뻑 젖어 몸 전체가 뜨거운 걸 느꼈다. 이 악의 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게임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아. 금발 소년은 칼로 루윤의 피부를 베었고 왕보는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짓료 경관에게 루윤의 피부는 발끝까지 잘려있었다. 게임이 시작된다. 금발 소년은 신나게 외쳤고 힘차게 루윤의 등을 때렸다. 여동생 준비됐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루윤은 고통에 울부짖었고 이를 지켜보던 왕보의 몸에는 분노가 치솟았고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며 경관 저 짐승들 이 순간 왕보의 분노 포인트는 90으로 증가했다. 뚱뚱한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쿵하는 소리가 나자 시스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이러스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분노 포인트 20을 체감하고 바이러스 지원 진행도를 1 증가시킵니다. 뚱뚱한 남자는 화를 내며 헐떡였다. 이 작은 녀석 꽤나 강하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보자 그는 계속해서 펀치에 물결을 쏟아냈고 시스템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올려 퍼졌다. 분노 포인트 20을 체감하고 바이러스 지원 진행도를 1 증가시킵니다. 분노 포인트 20을 체감하고 바이러스 지원 진행도를 1 증가시킵니다. 왕보는 좌절감을 느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간 불사의 삶도 고통스러울 거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난민 캠프 밖에서 탱크가 계속 발포하며 곳곳에 파괴를 일으켰다. 샤우 위에는 총 열관을 탱크 조종사의 머리에 대며 그래 나를 위해 있어라 라고 말했다. 다주가 탱크 위에 서서 앞에서 도망치는 인물들에게 총을 연신 쏘고 있는 동안 장 비서는 울며 소리쳤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를 도와줘. 그 순간 몇몇 난민들이 다주에게 다가왔다. 다주야? 너는 무기를 어디서 얻은 거야? 절대 진의 무기고에서 가져온 게 아니겠지? 너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맞아.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아.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나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우리가 단결하면 반드시 진가를 물리칠 수 있어. 백그라운드에서 포탄이 탱크를 겨냥하고 있었고 군인이 급히 달려가 이를 저지하려 했다. 잠깐만. 장 비서. 너 아직 탱크 위에 있어. 군인은 찡그린 눈썹으로 비웃으며 먼저 이 반란자들을 처리하자. 그리고 그 장 놈은 죽어야 해. 그러면 높은 자리는 우리 차지가 되겠지? 너의 말이 아주 좋다. 그러니 그들을 죽이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발사해. 이탈리아 대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타주는 뒤에서 들리는 소란에 빨리 돌아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무리를 보았다. 젠장.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느냐 나는 당신들 같은 것들은 원래 싫었어. 그들을 죽이자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몇몇 난민들이 막으러 달려왔다. 총을 쏘지마. 그를 죽일 거야. 이 장면을 보며 타주는 신나게 외쳤다. 좋아. 모두가 단결했어. 우리는 반드시 진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진 가문을 무너뜨린다고 그건 잊어버리자. 우리는 그런 힘이 없잖아. 모두 지금 떠나. 만약 진 가문의 수장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죽어봐야 해. 나조차 이렇게 죽는 것을 참지 못하겠는데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결국 밖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나 확실히 우리의 삶은 파리와 모기처럼 하찮다. 우리는 진 가문에 맞설 수단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어떤 고기를 먹는지 알고 있나요? 게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 억압받을 수밖에 없어. 차라리 구륙 속에서 사는 것이 영광 속에서 죽는 것보다 나 사실 진 가문이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억누를 것이야? 다주의 마음이 생크되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진 가문이 없더라도 수많은 진 가문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처럼 보의 도움을 받을 운이 좋지 않다. 알겠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진 가문에 맞서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샤오이가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다주 이제 떠날 수 있나요? 왕을 구할 시간을 잡읍시다. 샤오이 가자. 샤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늙은 진이 볼을 해치려 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끝장내겠어. 왕보의 위치로 돌아가서 묘온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물든 채로 등에는 눈에 띄는 멍이 있었다. 금발 소녀가 말했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군. 우리가 그녀에게 아무 짓을 하더라도 그녀는 오히려 재미있어 할 것이다. 백발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특히 드문 표본이네. 우리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자. 그녀는 마치 어린 새처럼 보이니 오늘 그녀를 진정한 여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금발이 말하며 그녀의 의수로 묘여우네 등을 문지르자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제발 날 구해주세요. 나는 거의 끝났어요. 뚱뚱한 남자가 왕보의 표정을 관찰하며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이 아이는 거의 한 시간 넘게 맞았는데 모든 것이 찢어졌는데도 그는 상처가 몇 개 없고 피 한 방울도 없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손도 지금 아프기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 회처리에 의해 이미 망가졌을 것이다. 아무도 내 타격을 견딜 수 있을 리가 없다. 불가능해. 그건 도저히 통통한 남자가 크게 소리쳤고 다시 한 번 왕보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 신선한 피가 흘러나왔다. 시스템 날림이 울렸다. 방어 수준 증가. 피해를 받았을 때 느끼는 고통이 감소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 소비되는 분노 포인트가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레벨업은 200회의 공격을 받아야 하며 15 분노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왕보가 포유했다. 이제 그만해. 통통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소리 지른다고 너에게 도움이 되진 않아. 나는 너를 100번 넘게 쳐봤고 너는 주먹받아 넘기는 게 아니야. 곧 너를 샌드백처럼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너희 두변태 같은 년들 마오 여경을 그렇게 대하다니 그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그녀를 건드리면 100배로 복수해드릴 거야. 미아 루이는 놀라며 말했다. 존경한다고 왕보. 그가 나를 존경한다고 했어. 왕보의 살이 부풀기 시작하자. 통통한 남자가 소리쳤다. 이런 이런. 너는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금발의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진정해. 진. 이 촉수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왕보의 눈이 붉어졌다. 인간. 너무 망설일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왕보의 분노가 100포인트에 도달하자. 그는 즉시 신체 강화 스킬을 활성화했다. 몇 번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을 묻고 있는 촉수에서 벗어났고 통통한 남자는 겁에 질려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에는 대체 어떤 애야 빨리 그를 다시 제압해줘. 젠장. 진을 보호해. 응. 듀언니? 미야오 루이는 왕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는 나를 구하러 왔지만 내 몸, 내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다. 그 지역이 이상하게 보인다.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뚱뚱한 남자는 반응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빨리 빨리 그를 죽여. 왕보는 날카로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너, 뚱뚱한 놈.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가 뚱뚱한 남자를 잡으려 하자 두 여자가 공격을 했다. 휙. 왕보의 가슴이 찢어졌다. 바이럴 서포트 스킬이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분노 포인트가 부족하여 바이럴 서포트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백발의 소녀가 왕보의 목을 겨냥해 날카로운 가시를 찔렀다. 우독하는 소리와 함께 찔렸다. 다행히 왕보는 바이럴 포인트를 간신히 확보해 바이럴 서포트 스킬을 발동할 수 있었다. 백발의 소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가시가 변형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왕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뚱뚱한 남자는 말했다. 너희가 그를 막아줘. 나는 방에 가서 뭔가 가져올게. 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 너는 우리 동료 미아오를 해치려 들어. 남자는 한 번도 우리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적이 없어. 우리는 너를 죽일 거야. 백발의 소녀가 앞장서며 말했다. 죽이려 해 너의 진면목을 한번 보자. 아, 잊을 뻔했네. 우리는 한때 특수작전 의원이었다. 왕보는 몸을 뒤로 기울여 피한 다음 백발의 여성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 저지했다. 그의 다른 손은 그녀의 머리를 세게 때려 큰 소리로 소리가 났다. 금발의 여성은 앞으로 돌진하며 소리쳤고 그녀의 칼은 왕보를 그대로 겨냥했다. 왕보는 발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곧바로 발길질을 했다. 너 같은 잔인한 여성은 꺼져라. 색에 맞은 후 금발의 여성은 은발의 여성과 함께 땅에 쓰러졌다. 왕보는 바닥에서 장난감 손을 집어들었다. 백발의 여성이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너 같은 악당.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왕보는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은 다음 힘껏 그녀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말했다. 남을 고문하는 게 즐겁지. 내가 너에게 고문당하는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임을 좋아한다면 나도 함께 놀아주겠다. 백발의 여성의 두려운 얼굴이 떨렸다. 안 돼. 제발. 제발 살려줘. 왕보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 장난감 손을 그녀의 다리 사이에 세게 밀어넣어 무서운 비명을 지르게 했다. 금발의 여성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왕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분노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었다. 난민 캠프 밖에서 진씨족의 병사들은 끊임없이 전차를 조준하고 발포하고 있었다. 장관장은 총에 의해 얽매인 채로 계속 소리쳤다. 야 너 제대로 겨냥하고 우리를 쏘지 마. 만약 그걸 멈추지 않으면 돌아가면 반드시 너를 처리할 거야. 샤오이 와다주는 탱크 뒤에 숨으면서 반격할 수 없었다. 다주가 말했다. 끝났어. 우리는 압도적인 화력에 직면했어. 샤오이 나에게 맡겨. 저 사다리로 올라가면 진씨족에 닿을 수 있어. 다주 혼자서 정말 저들을 막을 수 있어. 잘 모르겠어. 아마도. 하지만 보를 구하는 게 더 급해. 다른 선택이 없어. 다주 보가 사람을 정확하게 봐. 그는 믿을 수 있는 팀원이지. 보가 나를 도와줬으니 나도 반드시 모두를 도와줄 거야. 빨리 가. 내가 막아줄게. 그 사이 장관장은 계속 소리쳤다. 야 너네들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나를 구해. 진씨족의 병사들은 탱크 근처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샤오이 와 다주가 겁이 난 줄 알았다. 그 순간 완전 무장한 다주가 탱크 위로 올라가고 소리쳤다. 너희 바보들. 다주는 포효하며 두 권총을 미친 듯이 쏘아 올렸고. 다른 이들은 덮을 곳을 찾기 위해 흩어졌다. 모두 들어. 다주 여기야 나는 후퇴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나가고 싶다면 내 시체를 넘어야 해. 산의 구석으로 피신한 샤오이 와 몇몇 다른 사람들. 그 순간 그녀는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녀의 보압이야 경위의 운명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왕보의 측에서는 금발 남자가 바닥에 가만히 누워 숨을 홀떡이며 말했다. 너무나 비열한 놈. 나에게 이러다니. 왕보가 맞바다쳤다. 이제 충분했냐. 앞으로 다시 사람에게 해코질을 할 수 있을지 봐라. 그의 마음 속에서는 아마 방금 좀 과하게 나왔던 것 같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참겠다. 어쨌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다. 왕보는 미아 루윤의 곁으로 달려가 외쳤다. 미아 경위. 괜찮으세요. 잠시만 참아주세요. 바로 구해줄게요. 미아 루윤은 눈을 감고 왕보의 근육질에 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성욕제를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녀는 왕보의 남성향기를 맡으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졌다. 갑자기 흰머리에 여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순간 뚱뚱한 남자가 나타났다. 길 비켜 나에게 맡겨 내가 반드시 이 더러운 놈을 죽이겠다. 감히 나를 거스르다니 내 분노를 맛보라. 너 우물. 왕보는 돌아서서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금총. 그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어. 금발 머리에 한 남자가 흥미진진하게 외쳤다. 진. 빨리 죽여. 뚱뚱한 남자가 총을 작동시키자 두 여자는 제때 피할 수 없었고 즉시 피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다. 왕보는 포유했다. 야수. 내가 동료까지 죽이냐 하하. 그들이 무슨 동료냐. 그들은 그냥 내 꼭두각시들. 단순한 도구야. 이런 무거운 화기를 사용하려면 분노 포인트를 예전보다 몇 배 더 소비해야 했다. 왕보의 축적된 분노 포인트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와 미아 경관 둘 다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는 한 번의 시도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왕보는 자신의 신체 강화 스킬을 활성화하며 백분노 포인트를 체감한 후 궁극의 스킬을 발동해 뚱뚱한 남자에게 돌진했다. 뚱뚱한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총을 막았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냐. 내가 인간이냐. 왕보는 빠르게 다가가 피스트로 총을 쳐내며 뚱뚱한 남자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외쳤다. 아 괴물 누가 나를 구하러 오는 거냐. 왕보는 그의 웃깃을 잡고 그를 들어올렸다. 이 뚱뚱한 쓰레기야. 도망치려 하지마. 용서를 구해.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줄게. 너에게 자비를. 내가 성인이냐. 너는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들었어. 인간을 총알에 대한 방패로 대했지. 게다가 너는 미아 경관에게 그 더러운 것을 마시게 했고 나에게도 마시라고 했어. 넌 죽을 운명이야. 내가 잘못했어. 보스. 제발 용서해줘.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너라는 뚱뚱한 자는 뼈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지만 나는 너를 당장 죽이지 않을 거야. 너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줄 거야. 그들이 너를 서서히 괴롭히도록 너는 권력이나 자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저 남들에게 짓밟히는 뚱보일 뿐이야. 왕보는 손아귀를 조여 살찐 남자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했다. 그런 다음 왕보는 류여윤에게 돌아서 손으로 빠르게 묶인 밧줄을 자르며 말했다. 류여윤은 무너져내리듯 부드럽고 유연한 몸을 퍼뜨렸다. 며 경찰.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나입니다. 이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현재 내 상태는 이전보다도 통제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류여윤은 갑자기 왕보의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왕보. 너무 덥고 불편해. 도와줄 수 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 왕보. 제발 나를 확인해줘. 계속 이렇게 가면 폭발할 것 같아. 제발 도와줘. 류 경찰. 제발 깨어나세요. 당신은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마세요. 난 곧 통제력을 잃게 될 것 같아. 류여윤은 말했다. 그럼 내 마음의 본능을 따르겠어요. 사실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류여윤은 왕보의 입술을 애모하고 싶어 혀를 밖으로 내밀었다. 분노는 계속해서 치솟아 올랐다. 이 시점에서 왕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류여윤을 눕히고 그녀의 옷을 찢어 열정적으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시작했다. 밖에서 다주가 부상을 입고 탱크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진 가문의 병사들이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지금 항복해라. 넌 포위당했다. 우리는 내가 탄약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다. 너는 우리 동료들을 많이 죽였다. 이제 빨리 나와라. 더는 숨지 마라. 자랑할 필요 없다. 다들 죽음이 두려운 걸 아는구나. 붐 총알이장의 국화 문양에 정확히 박혔다. 다주가 웃으며 말했다. 누가 내가 탄약이 다 떨어졌다고 했나? 그게 마지막 하나였고 이제는 내 차례다. 다주가 진짜로 탄약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병사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다주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보. 나는 최선을 다해 싸웠고 이제는 모든 게 너희들에게 달려있어. 내 누나를 위한 준비는 다 했고 이제는 그녀를 돌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나는 좋은 형이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 둘을 찾으러 오고 계셔. 하하 너희들은 꼭 죽게 될 거야. 다주야 나와 나와 항복하고 묶여라. 그때 차 한 대가 급히 들어왔다. 샤오난이 튀어나오며 크게 웃었다. 젊은 주인이 너희들을 처리하러 왔다. 진 가문 병사들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서양 총기가 너희 앞당들을 쓸어버릴 거야. 차 안에 있던 샤오바오가 샤오난의 다리를 붙잡고 크게 외쳤다. 저 녀석 샤오난 그만 떠들어. 내가 떠나서면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없어. 타주는 기뻐하며 왕보의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진 클랜 군인들은 차량을 향해 총을 조준하고 끊임없이 사격을 시작했다. 알리는 외쳤다. 모두 꽉 잡아라. 차량이 방향을 틀며 두 명의 병사를 내던졌다. 장 비서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 그 자식들이 아직 지원군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만한 거야? 알리가 차량에서 나와 물었다. 왜 혼자야? 왕보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 다주가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보. 그들은 위에 있어. 나는 이곳을 지키고 있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었지? 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랴오루가 차에서 나와 외쳤다. 형 나 두고 가지마. 동생도 여기 있어. 랴오루는 순한 아이야. 앞으로는 나랑 함께 있을 거지. 왜 이렇게 다들 여기에 모였어? 알리가 설명했다. 30분 전에 이곳에서 총격 소리가 들려서 모두의 안전이 걱정되어 도와주러 오기로 했어. 샤오 양도 덧붙였다. 우리는 동지니까 당연히 함께 나아가고 함께 물러나야지. 갑자기 또 다른 군인들이 달려왔다. 저쪽에 침입자가 있다. 모두 화력을 집중해 총성이 울렸다. 샤오 나는 낮은 자세로 외쳤다. 두 사람 대화는 끝났어. 뒷자리에서 샤오 바오가 총을 내밀며 사격했다. 겁쟁이들 아까 서양 총기가 얼마나 강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어. 샤오 나는 재빨리 변명을 찾았다. 두 사람 네 사람과 마주하며 저기 열 명이나 있어. 자 여기서 함께 지키자. 그들이 내려오면 함께 나가자. 하지만 내 탄약이 다 떨어졌어. 나는 왕보와 함께 있을게. 총알이 다 떨어지는 걸 두려워한 적이 없어. 샤오이는 택시에 앉아 총을 쥐고 외쳤다. 이 총들은 고민형을 안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하하 왕보와 함께 간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진 가족의 저택 안에서 샤오이는 모든 경비를 처치하고 왕보에게 말했다. 이게 마지막 층이야. 왕씨 경찰 미아와 다른 친구는 어디에 있어?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그러지마 샤오이는 깜짝 놀라며 미아의 목소리야. 괜찮아 내가 그녀를 구하러 왔어. 그 목소리를 따라 샤오이는 문을 열며 외쳤다. 여기 무슨 일이야? 심각한 전투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곳이 진의 저택이야 그는 아직 숨쉬고 있어. 단지 기절했을 뿐이야. 아 이 젖은 건 뭐지? 무슨 용도지? 미아 루윤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왕보 나 피곤해? 잠깐 쉬어 그 목소리에 이끌려 샤오이는 금색 문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미아의 목소리야. 그녀가 왕보를 부르기도 했어. 그도 여기 있는 것 같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어. 잠시 눈이 부신 샤오이는 어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 왕보는 이번에 정말 기뻐할 거야. 미아와 루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실에 올려 퍼졌다. 왕보 제발 용서해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아. 샤오이는 커튼을 걷어치우고 소리쳤다. 경찰 미아오 왕 둘 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샤오이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미아오 루윤이 침대에 누워있고 왕보는 그녀에게 물을 붓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애원했다. 왕보 그만해 제발 잠깐 쉬어줘. 샤오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말했다. 샤오이가 다가오는 것을 본 미아오 루윤은 급하게 말했다. 잠깐 샤오이 설명할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왕보는 이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샤오이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왕 왜 그녀를 아직 붙잡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무슨 말을 하려고 그가 말하며 샤오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너는 이미 샤오이를 가졌잖아. 왜 경찰 미아오에게 이러는 거야? 경찰 미아오를 선택했다면 나를 놔주고 나를 영원히 잊어버려. 왕보의 내면에서는 욕망이 치솟았고 그는 웃으며 물었다. 멀리 가겠다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는 빠르게 샤오이의 옷을 찢어버리며 물었다. 너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냐? 샤오이는 눈앞의 인물이 정말 아는 왕보인지 믿을 수 없었다. 샤오이 빨리 가. 왕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왕보는 샤오이를 들어올려 침대로 다가가며 말했다. 하하 내가 만족할 때까지 너희들은 어디에도 갈 수 없어. 방 안에는 다시 한 번 몸부림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밖에서는 두 편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멈추지 마. 계속 쏴. 더 그룹 오브 미터엔 LED 바이 미스터 리 톡 술터 비하인드 더카 싸잉 대역 2미터에니 위와인어 패시브 포지션 라이크 디스 더 어포넌츠 아스트롱 앤 미스터보 앤 히즈킹 헤븐트 배트 다운 퍼엡스 데이브 헤드 인업 트러블 얼레디 온 디 아더 사이드 더 진 클랜 미터이 미터버스와 스틸 와일드 리 파이어링 대어 건지 톤팅 하하하하 시오 미터이 아웃 안트 유 가이즈 굿 샵츠 랩즈에프 어슈어프 아웃 헤이 와이 스톱 나우 킵 고잉 록 비하인드 유 에티스 미터 오 미터 엔트 더 레퓨지처 피어드 위드 디터미터 이 네이션 헤이 유 비스츠 아이케트 와치 어소 겟 로스트 시인 더 크라우드나 디스퍼싱 법 레더 스테어링 인텐틀리 어퓨 솔저즈 샤우티드 겟 아웃 오브 히어 위와 킬링 트레이터즈 이피 유 동트리브 돈트 비엘레이미터 어스 포 슈팅 피플 리스판디드 덴 슈트 시하우 미터 애니 오브 어스 유 캔 킬 오 디스 원즈 굿 아유 가이즈 인세인 원트 투레블 디넛 티미터 이즈 오버 와이 헤븐트 유 디스트리뷰티드 푸드 옛 위 페이드 더 진 클랜 웨어즈 아웃 푸드 큐리어스 초어바오 에스크트 미스터 리 왓다 데이 아귀윙 어바웃 미스터리 리플라이드 시 미터 에스 라이크 데어 아귀윙 어바웃 디미터 엔딩 푸드 시인 더 크라우드 어바웃 투 이러프트 더 진 클랜 솔저지 소픈드 데어 톤 돈트 유 시 위아 딜링 위드 트레이터즈 웨이트 언틸 위 레스크 올드 미터 엔진 팬 윌 디스트리뷰트 푸드 투 유 예스 돈트 스타 업 트러블 애니 미터 오 서든니 오백 오브 라이스 워즈 쓰론 아웃 초안 앤 스토드 비하인드 터카 홀딩 업 더 백 오브 라이스 앤 샤우티드 헤이 돈트 빌리브 더 미터 대어 워딩 푸드 위 파운드 더 푸드 데이 히드 데이 원티드 투 킬 어스 룹 디스 이즈 더 라이스 앤드 미터 잇 데이브 빈 시크리틀리 이팅 더 진 클랜 솔저 와이든 히즈 아이즈 앤 익스클러미터 헤드 헤이 키드 왓 논센스 아유 토킹 어바웃 더 레퓨지즈 어폰 히어링 초안 앤즈 워즈 쿠든 텔프 버필 앵그리 왓 대얼즈 라이스 앤드 미터 잇 소와이 두이 후 두 더 하디 스토크 온리 겟 와 터리 수프 초안 앤 에스미터 어프트 슈얼리 이프 위 디스트리뷰트 잇 에이 미터 온 에브리 원 데이 원트 비 에이블 투 미터 오나 펄라이즈 더 미터 잇 앤 라이스 애니 미터 오 건지 하츠렘 앤아웃 앤드 초아 랜 논서 게인 이미터 오지트 프로미터 비아인드 더 카 샤우팅 헬프 떼어 킬링 피플 엑스 더 미터 인허이팅 어스 키드 슈트 더 미터 데드 돈트 빌리브 더 미터 위 온리 겟 와 터진 클랜 기브 저스 스톱 라인 위원트 프레시 라이스 에브리 원 라이즈 업 포스 더 미터 튜리빌 에브리 싱 데어 하이딩 이벤 이피 카스 어스 아워 라이브즈 초안 앤 리얼라이징 히웨드 인사이티드 어라이엇 쿠든트 엘프 법 랩트 아웃 라우드 하하하하 미스터리 앤 히즈 갱 아리얼리 파이팅 나우 온라이트 더 이니셜 플랜 이즈 석세스플 랩츠 오피셜리 테이크 액션 다 주 쿠든트 엘프 버트 에이디미터 아이어 떼어 리얼리 클레버 인사이드 터진 클렌즈 베드로미터 리아 루윤 앤 사우에어 이그 조스티드 앤 어슬립 와일 왕보 워즈 슬로울리 웨이킹 업 이시미터 에스 라이크 아이치 저스트 던 소미터 이싱 베리 익세시브 버트 아이 쿠든트 컨트롤미터 이즈프 왕보 윽 스카운드럴 유 얼레디 헤브 사우에 앤드 나우 유어 두잉 디스 위드 오피서 리아 투 모로버 이시미터 에스 라이크 디스 이즈 오피서 리아즈 퍼스트 티미터이 앤드 아이웨즈 소로퍼 위드 허 이즈 잇 비코즈 오브 더 조 미터 비아이 미터이션 리딩 투 언 컨트롤러블 디지아이어 아이 미터 오비스트 웨이트 에이 미터 오미터 엔트 왠 오피서 리아 웨이프 디지아이어즈 아이 미터 오비스트 웨이트 에이 미터 오미터 엔트 왠 오피서 리아 웨이프 접 하우드 아이쿱스플레인 디스 투 허 더시 오미터 포팅 시스트 미터 세드 더 플레이어 캐나 비엘 에이 미터 에유 이츠 저스트 디터 바이러스 인 유어 바디 에이 미터 플라이 파이즈 유어 섹슈 디지아이어 어롱 위드 더 인크리시 낸거 포인츠 위치 올소 드라이브즈 유인투미터 에드너스 소이 올소 비코즈 아이 캐나 컨트롤 미터 아이 온 디지아이어즈 컨티뉴 인 더 시스트 미터 원드 에이정틀 리미터 인 더 플레이어 슈드 나 트라이 투 서프레스 대어로운 디지아이어즈 와이 아이 캔트 저스트릭 하복 올 데이 비코즈 에브리티 미터 이 더 앵거 포인츠 인 얼리비에이트 더 사이드 이펙트 오브 더 바이러스 쓰로 디스트럭션 이팅 앤드 어코이어링 포제션즈 버 이프 더 플레이어 킵스 서프레싱 라이크 디스 이츠 이즈 트루즈 컨트롤 이븐 빙 컨트롤드 바이더 바이러스 투 백오미터 에 어뉴 조미터 비아이 킹 히어링 더 미터 조미터 비아이 킹 왕 보즈 피어 피어삿 업투 히즈 헤드 미터 에이킹 히즈 이어스 링 던저러스 와이 디던트 유 텔미터 이 디스 앱 더 비기닝 유 디던트 이븐 에스크 번 나우 더 플레이어 해즈 원 더 래프트 엔드 원 더 라이트 위치 이즈 프리티 굿 이프 아이 리턴 트 리얼리티 아이 캔 스틸 파인드 어 유 파트너 워리두스 더 사이드 이펙츠 쓰로 이팅 다미터 엔시스트 미터 와이 아유 겟팅 미터 컨닝 에브리데이 퀵 클리틸 미터 이즈데어 애니싱 엘스 유 하이딩 프로미터 미터 디스 이즈 언 억셉터블 버리 미터 에이닝 인포미터 에이션 스틸 이즈 투 비 익스플로워드 바이더 플레이어 더 미터 셀브 나우 더 시스트 미터 리플라이드 올 더 골드 인 디스 루 미터 토탈즈 8만 5,237 파운즈 백초 어락 디스 다 미터 엔 그리디 가이 트룰리 옵셉스드 위드 컬렉팅 골드 이프 디제이 미터 아운츠 오브 골드 워 브루트 백 투 리얼리티 더 밸류 우드 비 앱 리스트 오버 17 빌리온 이프 서든 니 브루트 인투 디시티 이딜 데포 니틀리 코지 어쇼크 인 더 글로벌 골드 미터 아켓 모로버 나 투 미터 엔 전 웨더 미터 아켓 캔 어브 접 소미터 유 CH 골드 아이 윌 시 엘리비 인베스티게이티드 더 시스트미터 비겐 투 인타 이즈 올드 오드 플레이어 캐나 레벨 업 더 시스트미터 리워즈 왕보레이즈드 히즈 엔드 투 겟 올드 골드 댄세드 디스티 미터 이 아이브 이 빈 배드리 비트레이드 바이유어 다 미터 시스트미터 돈트 이번 싱크 어브 터치 미터 아이 골드 더 시스트미터 콘티뉴드 에세이 미터 올드 세임 위드 아웃 디파지팅 미터 오니 하우 캔 유 백 코미터 이스트롱 왕보어 드라이틀리 겟 로스트 에이 와일레이터 다주 엔 초아 렘 씨 에이 미터 이 오버 헤이 다주 룹 이즈 트 왕 오버 데어 왕보 허기트 사우 엔 루 윤 아웃 시인더 트 시오 미터 아이엔 지 히 익스클라미터 헤드 초안엔 다주 와이아유 트 시오 미터 아이엔 지 임시어 위브 피니슈 슈트 딜링 위드 싱즈 아웃사이드 헤븐 트윈 초안엔 큐어리어슬리 에스크트 왕 와테펀드 투 시스터즈 유에이 앤 윈 왕보 에지 테이티드 비포어 익스플레이닝 이츠 낫싱 시리어스 데이 저스트 페스터 아웃 테미터 보레럴리 도 헤브 파운드 더 골드 이프 소 이츠 베스트 포 어스 테이크 어드벤티지 오브 왕보 유시미터 리미터 아르커블리 칼로리 미터 이츠 리얼리 쇼 밀리미터 엔더블 왕보 나디드 럭킬리 유에드 유어라이타 이보저 그레이트 헬프 인디드 초안 룩트 엑사오에 앤 루윤 세인 왕 워즈 더 파이트 저스트 나우 리얼리 인텐스 아이소 보스 유에이 앤 윈 쇼 미터 플랫 이그 조스티드 하우 쿠드 데이 슬립 라이크 데 왕보 처클드 너버 슬리 예스 더 파이트 워즈 인텐스 하하 하하 윌비 미터 배러 스터 웬 데이 웨이 크 아우 사이드 덕 하우 스페 스티드 퀵 브링 더 프로비 존즈 헤어 랩츠 피니쉬 오프 디즈 가이즈 초아 바우 앤 초아 넌 로봇 아웃사이드 더 비클 이츠 서프라이징 데 체스트 업뷰 베그즈 오브라이스 앤 미터 이그 쿠드 코즈 서치 카우스 유싱 시오미터 패션 투 시크 데어 헬프 이즈 유지 래스 위 헤브 툴 툴 에 더 미터 파이트 포 데어 론 푸드 리 글랜 스티 에 더 탱크 이 이 에 에 포 아이티 미터 에스 다주 세드 히즈 시스터 아이 미터 쏘리 위 헤브 투 라이브 어노 미터 아딕 라이프 어게인 랴 랴 에스 미터 일일드 이츠 오케이 브라더 웨어레버 유고 미터 아이 호 미터 이 윌 비데어 돈 어리 랴 랴 위브 미터 이티 브라더보 위 돈 헤브 투 라이브 인 헌거 라이크 비포어 왕보 처클드 복 디자 데이즈 오드 블러드 쉐드 앤 킬링 안트 유 트럴리 어프레이드 다주 에프 아이알 미터 리 리 플라이드 또 이프 아이 다주 원 어프레이드 오브 데스 아이 우든 비리 다주 리 미터 이 미터 비어 유어 오운 워즈 위어 브라더 스 라이프 앤 데스 다주 서든 니 그래스프 왕보즈 엔드 어니스틀리 땡큐 포 트리틱 미터 이 라이크 어 브라더 프로 미터 나우 온 리 다주 라이프 이즈 유어스 빙 헬드 바이 에이 미터 온 왕보 펠트 구수부 미터 피에스 올로버 유 돈 헤브 투 비 소 시리어스 다주 몰 오버 아이 필 라이크 유 올더 땐 미터 이 돈 콜 미터 브라더 보 이 필 오비트 언내철럴 엔드 유 미터 어바우 텟 돈 시 미터 이 라이크 디스 벗 액츄얼리 아이 미터 온리 18점 히어링 디스 에브리원 와이든 데어 아이즈 인 어스타 니 슈 미터 엔트 18 아이 키딩 세잉 38 미터 아이 비 빌리버블 버 디시빙 올드 피플 영 피플 슈 튼 대시브 더 엘덜리 라이크 텟 왕보 룩트 다주 이더 호러 파이드 익스프레션 노웨이 유 오미 18 이어즈 올드 하우 크듀 유 비어 스페셜 포시즈 솔져 다주 페이스 플러 슈트 슬라이틀리 액츄얼리 아이 워즈 인 스티드 투 백호 미터 이어 스페셜 포시즈 솔져 벗 비 포 아이 쿠드 인 리스트 더 조미터 비아이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업커레드 소 테크니칼리 아이 미터 낫 예버 스페셜 포시즈 솔져 아이 온리 클라이 미터 에드 투 비 원 얼리어 투 쇼오프 인 프런트 오브 에브리온 아이 미터 쏘리 포 디시빙 에브리온 랴오루 에디드 마이브라더 이그 제저레이티드 라이크 대트 프로텍트 미터 이 대츠 와이 도춘트 에브 애니 걸프렌즈 랴오루 에브리온 캔시 대피 도춘트 에브 걸프렌즈 돈트 세이 다웃 라우드 라이크 대트 포기 랴오 루즈 하트 미터 와이 브라더 이 더 쿨리스트 핸드 소미터 에스트 가이 백앱 더 크라우드 소미터 에원 그래브드 시크리트리 젠 앤 디미터 엔디디드 스피크 업 아이켄 테이크 유데어 린와일 인사이드 터친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레지던스 히 슬롤리 리게인드 칸셔스너스 히 허츠 소미터 유시 에이치 필즈 라이크 미터 와이넥 이 브로큰 웨어 디 슬리퍼리 펠로 힐 아웨이 소 패스트 소미터 이싱 더친 티 미터 라이트 나 미터 와이 프레셔스 이즈 브로큰 웨어 디 슬리퍼리 펠로 힐 아웨이 소 패스트 소미터 이싱 더친 티 미터 라이트 나 소 케 미터 와이 프레셔스 패닉 더친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러시 트 데어루미터 더루미터 헤드 빈 미터 에티큘러 슬리 클린드 바이 왕보 나 더스펙 오브 더스트 리미터 인드 건 웨어 디 슬리퍼리 펠로 힐 아웨이 소 패스트 소미터 이싱 더친 티 미터 라이트 나 소 케 미터 아이 프레셔스 패닉 더친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러시 트 데어루미터 더루미터 헤드 빈 미터 에티큘러 슬리 클린드 바이 왕보 나 더스펙 오브 더스트 리미터 인드 건 데스 카운 트럴리 스톨 올 더 골드 마이 굿니스 이븐 더 골드 브리드 언더 그라운드 헤드 빈 드 유즈 업 디 조어 아이 티미터 에스 아이스팬트 어락 오브 티미터 이 컬렉팅 인 더 아포칼립스 골드 이즈 유즈레스 와이 스틸 미터 와이 골드 더진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워즈 인 시오 미터 플리트 디스 이즈 오버 도즈 하이 워트 어스 투 스타브 투 대스 위 어그리드 투 미터 일 저 대이 엔드 대 얼 노 미터 에이 에이 엘 투데이 인 에이짤트 더진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샤우티드 아이오 라웃 오브 유어 미터 인지 대 린 투 퀘스 미터 이 포기 후 프로바이디드 유이드 셀터 후 프로바이디드 유이드 푸드 대 워즈 미터 이 유원트 투 레블 파인 댄 스타브 투 대스 투게더 유시오 미터 이 히어소 볼들리 왓 투 유원트 투 유원트 투 테이크 미터 와이 플레이스 더 피플 피어플 오브 터진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와이즈 레스 드롭 트 대어 웨펀 보잉 대어 해즈로 에이 프로미터 더진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와이 포 이체 오브 미터 이 파리지 왕 더블링 이 건 원트 위 온리 개투 이수 원 미터 에이 엘 레이터 대츠 투미터 유시 에이치 위 캔터 포워드 투 더블 이 애니 미터 오 올드 진 위 워롱 플리즈 돈트 인크리즈 잇 저스트 리브 어스 얼론 이 이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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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레이터 대츠 투미터 유시 에이치 위 캔터 포워드 투 더블 이 애니 미터 오 올드 진 위 워롱 플리즈 돈트 인크리즈 잇 저스트 리브 어스 얼론 이 노이즈 투 대츠 돈트 스톱 어스 프로미터 파인딩 골드 에티스 미터 오 미터 엔트 어 미터 홀딩 어 차일드 어 해치 미터 적이 복 가 비 도 지 미터 가 엘 fiz 지 로 guar zu What Was Happening They Heard Secretly Gensei Mit Parigi It Mitter UST Because Of That Mitter It Parigi They All As Mitter All A Mitter Aunt Of Joe Mitter Bi Inside If Unexpectedly Even When Cooked It Can Still Cause Infection The Crowd Couldn't Help Bob Be Furious What You Gave Us Those Things To Drink Intentionally Wanting To Have Mitter Us Isn't It Brothers Let's Live Here Later Will Find All These People And Beat The Mitter To Death Secretly Jen Raised His Hands In Front Of High Mitter Pleading Please Please Don't I Was Just Following The Orders Of The Gene F.A.M.I.L.Y. So The Whole Crowd Left Living Behind The Two Jomiter Bi Mitter Other And Child And The Gene F.A.M.I.L.Y. Inside The Room Mitter A Week Later On So Mitter E Highway A M.I.L.E.T.R.E. Convoy Passed By J.A.M.C.N. 32 Years Old A Captain In The AR Mitter Y The Road Side Class Russelled A Soldier Said Captain C.M.S. Like There's So Mitter E Mitter Of E Mitter Ant J.A.M.C.N. Not Did Rightly And Loved Over A Swarm Mitter Of Jomiter By The Roast It Out Prometer The Booshes Chaocian Jomiter Pad Out Of Tukha Shouting Loudly It's A Jomiter Bi Group Everyone Have The Back Cap Off And Prepare To Fight As He Spoke The Girl Pulled Out Guns Prometer Behind Her Back And A Soldier Yelled We Are Surrounded Prepare To Fight C.O.M.I.T.E. Status Level 1 Guns Hearts A Cord Incessantly Attracting A Considerable New Mitter Beer Of Jomiter By The Running Towards The Mitter Captain Is C.M.S. Like There A To Mitter Any Of The Mitter Should With Send So Mitter E Of The Others To Break Through The In Circle Mitter Ant I.L.L. Support Everyone Here A Soldier Reactive The Ocean After Speaking Observed Attentively Is In Unillusion The Sense Of This Jomiter Bi Group C.M.S. Unusually Pierce And Chaotic With A Faster Mitter Of E-Meter Ant Speeded And The Jomiter Bi Gattered In Near By Areas Suddenly Two People Won Hit By The Victories Branches And So Mitter A One Yield Captain This Isn't Good The Jomiter Bi King Is Appeared Everyone Get Ready I Mitter For It's Head Gap A Few Mitter Of Gunners The Jomiter Bi King Gradually Closed In The Soul Judge Line Of Empired Deer Guns But The Jomiter Bi Kings Seek Fatty Skin C.M.E.D.I.M.E.M.E.M.E.S. Swinging It's Tree Trunk Chao Sheen Meant Upward The Jomiter Bi Kings Skin Is Tough It's Very Difficult To Injure It From Mitter A Distance The Girl Quick Clifled Out On Iphe Hitting The Jomiter Bi Kings Eye Cosing It To Scream In Pain Ban She Retrieve The Grenade Limiter Of The Pin And Shoved It Into The Jomiter Bi Kings Meat House Next She Kittered On Its Chest Flipping Backward Minile Chao Sheen Trill Hizigan I Meter I NG Directly At The Grenade Empired With A Loud Bang The Jomiter Bi Kings Head Exploded Chao Sheen Porrowed His Browse And Said This Isn't The Jomiter Bi King The Real Jomiter Bi King Isn't This Weak Don't Be Afraid Lift Up Your Spirit A Grotesque Creature Crawled Out Prometer Topos Set On The Jomiter Bi Kings Head Before It Could Escape Chao Sheen Thrust His Knife Into Its Head What Is This Thing With The Creature Killed The Other Jomiter Bi Is One Or Longer As 4m E Double As Before The Soul Jeans Easily Dispatched The Miter One By One Captain Is She Me To As Like This Jomiter Bi Sodenly Weekend Orak They Used To Be Pious And As But Now Dave All 1004m E Slugish Chao Sheen Elet Miter End The Creature Heap Head Just Killed Closely Could It Be That The Jomiter Bi Was So Strong Before Because Of This Abomitrination Everyone Quickly Broke Threw The In Circle Miter Ant Nearby On A Utility Doll A Giant Toad Clong To It With New Miter Error Spurs Sex Growing On It Back Looking Terrifying Meanwhile At The Villa Wank Boz Group Was Enjoying Life It Jolly Wow It Been So long Since Weave SwU Miter In The Lake It's So Refreshing Choanen On The Shoe So Do Ni Jumiter Pad Splashin' Water With Up Water Gun Lyao Rue Left Choanen You Got Us Web We Are Playing Here C-O-Miter Join Us Quickly Rue In Another Place Was Teaching Dazoo How To Shoot Limiter Emitter Beer I Meter Accurately Don't Tress Your Hand Shake Yes I LL Try Not To Shake Taju Replied Wank Didn't You Say You'd Teach Miter Swi Millimeter Ing C-O-Miter Down Quickly Don't Stay Up There Wait A Bit Choayang And I Are Grilling Food Otherwise They're All Star To Death Later Said This His Paste And Gloomiter Why As He Looked Into The House Since We Settled In Here Sawaen Police Officer Mia Have Always Stayed Inside Therumiter Wank Both Side Deplete To Hi Miter Self Indeed After What Happened With Doze To Everyone Touching To Know How To Face It What Should I Do Inside Therumiter Sawaen Sat Cross Ragged On The Bad Lost In Soft Wank Smiter Add To Lose His Rationality At That Miter Omit Ant Is He Still The One Highlight Or Is That Is True Nature Outside The Room To There Is On The Door Sawaen Turned To Ask Is It Why Don't You Want To It Anything Now It Sawaen Hearing Me Are Yun's Voice Sawaen Hesitantly Opened The Door And Asked Office Of Mia Is Everything OK Sawaen I Feel Like I Need To Talk To You It About What Happened Between Miter And Wank Sawaen Suddenly Hug It Me You And Said Don't Say Please Don't Bring It Sawaen Sawaen I Miter Sorry I Was Really Posted At Death Miter E Mia Rue I Absolutly A Miter Not The Kind Of Miter On Who Still So Miter A One Ashes Miter On I Absolutly Want Interfer In The Miter At Between You And Wang Bo Sawaen Wife To A Hurt Year's Office Mia U Miter Is Understood Miter I Know This Can't Be Let's Talk About Everything On A Miter In Together OK A While Later There Works A Pile Of Well Prepared Grilled Food On Table Emitter Eating A Delicious A Aromiter A Choua Bao And Choua Nann Couldn't Wait To It While Daz I Dand His Eyes I Miter Not Miter I M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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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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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avourite Wank Bo To A Ship Of Beer And Said It Would Be Even Better With Cold Beer Ta Jurope At The Battle In Wank Bo And Suspiciously Asking Though Is That Really Beer Right You An Adult To Have A Battle Da Daz I Gully To The Beer Battle Wow This Refreshing Feeling It Like Every Miter Why Body Is Opening Up This Feeling Is So Happy This Is The Feeling Of Bing One Adult Seeing The Juz Expression Wank Bo And Liao Look To It To Their Asks Ta Ju It's Just One Beer You Over Reacting A Beat Bro Cho Up Now Left Hot Tilly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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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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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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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from H P Tu S Bi Is Say I Am 1. 2. 4. 5. 9. 10. 11. 12. 12. 14.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18. 18. 19. 19. 20. 20. 20. So everyone, including the sisters and brothers, rely on you, rest assured, 다주, with you and 리히어, everything will 비피네, 리서드니, 드레이프트, his AR meter over 왕보즈 시올더, 왕보, 랩츠 S meter all up together, I have so meter ising to discuss with you, 왕보, to be all drag, and I millimeter adequately, 카프트, I still can't get used to, this stuff, 리, US meter all alone, 왕, do you want to talk to me about your kid there, he's been quite fortunate, lately, 왕보, has taken over, uncle, do you know about us, 하하하, of course, 브라더리 is experienced, how could these things escape, you are noticed, did I do so meter ising with 조아윤, 왕보, knew he couldn't hide, it, so he greeted, his teeth and said, it's all because of what I did with her, I really acted, like an animator, what's the big deal, if young people have feelings for, each other, don't take it so seriously, if you want to, BLA meter, so meter a one, BLA meter meter, I, irregisterble chair meter, when you are young, you are the SA meter, you understand, 왕보즈 서프라이즈드, 허, 후, 해, 필링즈 포, 후, 해, 필링즈 포, 후, 희소프트 투 하이 미터 셀프, 다미 턴, I, ir 미터 웨스티, 컴패스트, 위드 아웃핑, 피턴, 룩스라이크 브라더, 리스틸 더즌트 노어 about, what he did with a piece of mia, 리 리플라이드, 오브 코스, I told you about, 초아윤, although you see her as your student, you still, consider, her like your own daughter, don't be fooled by her, you are cold and distant, 디미터 이너, 딥타운, 쉬즈, 베리, 센시티브, 젠틀, 앤 랑즈, 포, 케어 앤 러브, but because of F.A. 미터 I, ir, why, 리즌즈, 피링, 허트, 쉬오르 이즈 프레젠츠, 허셀프, 에제 터프 앤 얼루프, 언틸 나우, 쉬헤젠트 익스피리언스트 퍼스트 러브, 라이트, 오피서, 리아 이즈 소 뷰티플, 쉬얼리 미터 애니, 아웃츠 텐딩, 영미터 앤 퍼셔, 하우쿠드 오피서, 리아르 퓨스, 하하하하, 이븐 이프 데이 디드, 데이 우드 비 디터드 바이 허 콜드 디미터 이너, but since meter eating you, you and she have been in contact, 미터 오 앤 미터 오, I can also, 베이 글리 센스 초와, 윤즈 필링즈, 쉬 미터 ost, 라이크 겟 리틀 에스칼, 뉴, 왕 보이 걸 리 에스쿠트, 설라이버, 알미터 ost, 드리블링 리, 아유 시리어스, 오피서, 미아 라이츠 미터이, 왕 보리 콜드 미아 루, 윤즈 워즈 프로미터 비포어, 액추얼리, 디스 이즈 와다이, 트룰리 디자이어, 시오 미터이 운, 돈트, 홀드, 백 애니 미터 오, 쿠드 입, 비데 더 로피서, 미아 새드 투미터 이 얼리어, 워진트, 저스트 토 인플루언스, 오바 프로디시아, but her genuine 필링즈, but everyone knows about your relationship, 위드 사오에, 소 대츠, 와이, 아이, 새드, 유브 빈, 콰이트, 포처넛트, 왕 보, 헝, 히즈 헤드, 인세드 니스, 포처넛트, 라이트 나우, 아이 미터 톤 비트윈, 더 투 오브 더 미터, 더 리즌 유 소프트 미터이, 아웃 투 톡, 이즈 비코즈 오브 디스, 유노 더 키즈, 빈, 트러블드 바이, 더 투 오브 더 미터, 더 리즌 유 소프트 미터이, 아웃 투 톡, 이즈 오브 더 미터, 레이틀리, 액츄얼리, 리, 아이 돈트 니드 투 보더, 디저 어페어즈 인, 더 피아리, 아포칼립스, 월드, 돈트 미터엔, 미터 유 씨에이치, 슈 더 아이 저스트 테이크 보스 오브 더 미터, 리즈 워즈 시 미터에드 투 히프네타이즈 왕 보, 히에스 미터 업트라스 시 비슬리, 에에, 택, 우드 비, 소 미터 이싱, 버 바이 밀리미터에 디어틀리 애프터, 왕 보, 리게인드, 히즈 센시즈, 앤슈크, 히즈 헤드, 헤이, 엉클, 돈트 조크라이크, 택, 아이 캔트 스투트, 토 레 레벨 오브 더 스카운드롤, 리, 익스클라미터 헤드, 라우드 리, 아유 플래닝 투, 티아레이미터 피에리, 온 더 필링즈 오브 초와, 윤프로미터 미터와이, 에프에이 미터 아이엘와이, 덴 안트, 유어 스카운드롤, 왕 보, 칼로리 미터 다운, 러브 캐나트 비 이븐니 디스트리 뷰티드, 왕 보, 이프 유 킵 싱킹 라이크 유티드 인터 패스트, 덴 이츄리던 텐트, 인 더 포스트 어파컬립틱 월드, 리빙 포 투데이즈, 왕 미터 에터즈 미터 웨스이, 인조잉, 해피니스, 티미터 웨스이, 인조잉, 해피니스, 티미터 일, 이즈 크루셜, 조아윤혈즈 헤드, 어하드 티미터이, 파인딩 소미터에 원 슈라입즈, 엔드 소미터에 원 아이크 미터이, 허 티처, 내추럴리에즈, 두 헬페어, 법 유아 더 원, 인발브드, 엔드 노원, 캔, 디사이드 디지 미터 에터즈 포유, 아이 미터 저스트 세임, 더 레스트 이즈 업 투 유, 투 싱크 아웃, 법 돈트 디사 포인트, 더 엑스펙테이션즈, 아이, 헤브 포유, 애프터 미스터, 리피니 슈트 스피킹, 히, 아이 밀리미터 에디어 틀리, 왠트 인사 사이드 더 하우스, 왕보 판더드, 플레임 위드 쓰리 피플, 후, 우든 트라이크 잇, 벗 이븐, 이프 아이 원 투 투, 아이 돈 트 노, 이프 오피 서비아, 엔사 오에, 어구리, 오여, 낫, 인사이드 저 유즈로 미터, 더 투린드 어게인스트, 이치, 아더, 엔톡트, 엣 디티 미터이, 이리얼리 쿠든트, 비, 비엘레이미터 에드 온 왕보, 대친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예 와이, 가이, 포스트 미터이, 투, 테이크 아프로 디시엑스, 아이 싱크 왕보, 워즈 올 소우, 포스트 투, 테이크 더 미터, 소 더 시츄에이션, 스파이럴드 아웃 오브 컨트롤, 이치, 노원 더, 아이 펠트 라이크 보, 워즈 어 디퍼런트 펄슨 에테 티미터이, 턴즈 아웃, 히 워즈 드러그드 투, 디스티 미터이, 시 노즈와 이 위, 디드, 왕 위 디드, 돈트 비엘레이미터 이 왕보 애니 미터 오, 이치 낫 히즈 폴트, 엔드 데얼즈, 노니드 투, 어보이드, 하이 미터 애니 미터 오, 소 더츠 오피서, 미아, 올 소우 라이크 왕, 미아 루 윤, 해지 테이티드, 유 미터, 웰, 시잉 미아 루 윤, 로스트 인소트 사우에, 허리들 리 익스플레인드, 오피서 비아, 돈트 미터 이즈 더 스탠드, 아이스크트나 비코즈 아이 미터, 어프레이드, 유일 스틸, 왕 어웨이, 버, 비코즈, 이프, 유얼 소우 라이크 보, 아이 우든트 미터 인드, 아이 브이 이소트 어봇, 이더락, 아이 브이 세드 익, 비포어, 리아루 윤, 아이 미터, 나트 카인드 오브 오미터 온, 소아이 원트 라이크 왕보, 버, 에즈, 포, 오피서 비아, 비포어 사우에, 쿠드 컨티뉴, 리아루 윤, 인터럽티드, 온라이트, 사우, 오예, 돈트 세이 애니 미터 오, 아이 브이, 내버 리얼리 케어드, 미터 유씨에이치, 어바웃, 로 미터 엔틱 릴레이션쉽스, 포 미터이, 러브 이즈트 소 미터 이싱, 아이 미터 포 통트, 랩 더 패스트 비 더 패스트, 오케이, 사우에 디던트 노, 왓 엘스 투 세이, 소시 나디드, 벅쉬 쿠드 씨, 덱, 오피서, 리아, 리얼리 라이트 왕보, 앱 나잇, 왕보 콜드, 에브리 원, 아웃, 투 기브 인스트럭션즈, 온라이트, 태얼즈 노 미터 오, 티미터 이, 레프트, 아이 미터 리빙, 다주, 테이크 케어 오브 에브리 원, 와일, 아이 미터 콘, 다주 패티드 히즈 체스트, 리어슈링 리, 돈트 워리, 도, 아일렐 테이크 케어 오브 에브리 원, 포 슈어, 초아 바오 앤 초아, 낸 카이 미터 헤드, 인, 왕, 리 미터 이 미터 비 업 투, 시오 미터 이, 백 온 티미터 이, 윌 테이크 케어 오브 아어셀프즈, 유 캔, 카운트 온 어스 투, 비 히어 웹 유 리턴, 왕보 웨이브드 히즈 엔드, 인페어 웰, 히즈 가제, 링고링, 어닉 짤리, 온 자우 유즈루 미터 엔드, 오피서 비아, 와칭 왕보, 엔터 더 루 미터, 다주 턴드 투, 초아 낸, 엔 에스크트, 캔 히, 리브, 저스트 바이 엔터링, 더 루 미터, 댄, 하우 더즈 히우 시오 미터 이, 백 에프터 워즈, 히 어즈 투, 리 브라이크 디스 비포어, 벗 위 네버 뉴 더 스피시 픽스, 네버덜레스, 세븐데 이즈 레이터, 히 오레이즈 리어 피어드, 비 사이드 어스, 초아 바오 나디드, 대츠라이트, 다주, 테얼즈 노니드 투 워리, 에티스 포인트, 다주 어즈 미터 요, 컨빈스트, 인 히즈 하트, 도, 트롤리 유에 미터 아스터, 크래프츠 미터 온 오브 장화와, 모로버, 이시 미터 에스 대 손니, 아이노 디스 시크릿, 레스터 슈어드, 도, 아이유 킵이 세이프, 더 넥스트 미터 오닝, 앱 왕보즈, 뮤지 미터 스톤샵, 워커즈 워 버슬링, 인 앤 아웃, 왕보워즈 서프라이즈드, 앱 하우, 퀵클리, 홍파이 앤 리핑, 워트, 낫 언니, 디드 데이 스위프트 리, 셋업 더 샷, 벗테이 울소, 스타티드 리페어링, 잇, 홍파이 프라우딜리, 포인티드 어티에이 미터 비, 앱 하이 미터 셀프, 더 테스크스 유어 사인드, 오브 코스, 헤드 투, 비시오 미터 플리티드 아이 밀리미터 에디어 틀리, 리핑 에디드 리센트리, 디세 리어, 해즈베 고 미터이, 엑스터미터 일리 비지위드 시오 밀리미터 어스, 이 투 거 컨시더러블 에이 미터 아운트, 투 바이 백터 샵, 앤드 이브 레노베이티드, 인 아코딩 투 유어 인스트럭션지, 이슈든트 비 투 익스트레버건트, 버트, 인미터 요에스티, 이그즈드 소울 미터 니티, 앱 리스펙터빌리티, 미터 에이킹 아더즈 필 트러스트 워디, 이븐 도우이 카스트 어 비트, 미터 오, 왕보, 시 미터에 더 언컨선드 오브 아우터 익스펜시즈, 이니셜리, 인베스팅 어 비트, 미터 오, 캐피탈 이즈 파인, 에즈롱, 에즈 위, 런 더 비지니스, 업 나이틀리, 위더 브랜드 앤 프라피츠, 이츠, 저스트 에이 미터 에터 오브 티미터 이, 필 프리 투 스패드, 이프 데 얼즈 낫, 이넙 미터 오니, 저스트 랜 미터 이, 로우, 홍파이 핸디드 왕보 어폰, 두유리 미터 이 미터 비어, 왼창, 후 드로그 위드 없스, 라스트 티미터 이, 히 콜드 없스 이츠, 저스트 에이 미터 에터 오브 티미터 이, 필 프리 투 스패드, 이프 데 얼즈 낫, 이넙 미터 오니, 저스트 랜 미터 이, 로우, 홍파이 핸디드 왕보 어폰, 두유리 미터 이 미터 비어, 왼창, 후 드로그 위드 없스, 라스트 티미터 이, 히 콜드 없스, 투 싱하 어즈, 하우스, 포, 에이 미터 이, 띵, 리 미터 이 미터 비어, 버드 와이서드 니, 콜 어스 라이크 데트, 두유노우 더 미터, 예, 아이디드 소 미터 이, 리서치, 턴즈 아웃, 데어 나, 저스트 유에버리지, 리치, 에프 에이 미터 이, 리치 랜 미터 이, 텔 유업 아웃 왼창, 히저, 지니어스, 스튜던트, 그레주이티드 프로미터 하바드, 애프터 그레주에이션, 히스터티드 히즈 비즈니스 인 파리, 디벨롭핑 세브럴 앱스, 원 오브 위치, 에이 미터 유식 앱, 워즈 솔드, 포, 달러 30미터 일리언, 엘라이오, 싱하야 이즈 이븐, 미터 오, 아이 미터 프레시브, 히즈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예, 이즈 원 오브 더 탑, 쓰리, 클렌즈, 인, 나워 시티, 히즈 라이크 더 미터 에일, 리드, 인, 어로 미터 앤틱, 시오 미터 아이시 북, 익셀링, 인, 보스, 리터럴이, 엔드 미터 아셜 아프트, 히즈 워 스페셜리, 페이버드, 스튜던트, 앱킹화, 유니버시티, 디스카이 딜즈 위드 치미터 스톤즈, 앤 이븐, 해, 에이 미터 어서네리, 티미터 인 아프리카, 올 트레인드, 바이, 히즈,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예, 와이, 서빙 헤즈, 카즈, 포, 디아미터 O&D, 미터 아이닝, 히즈 라이프, 시 미터 에스 라이크 아크, 더 친트, 잇, 밀리터리 포스 엔 라이우, 싱하와와, 히에지 올, 이즈 히즈, 에이 미터 어서네리, 티미터 인 아프리카, 올 트레인드, 바이, 히즈,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예, 와이, 서빙 헤즈, 카즈, 포, 디아미터 O&D, 미터 아이닝, 히즈 라이프, 시 미터 에스 라이크 아크, 더 친트, 잇, 밀리터리 포스 엔 라이우, 싱하와, 히에지 올, 이즈트 잇 파시블 투, 바이소 미터 이, 웨펀즈 프로미터 아이 미터, 왕도 판다드 포, 에이 미터 오 미터 엔트, 비포 에스 킹, 프로미터 프리비어스, 인카운터즈 이드 더 미터, 아이 펼트, 데이, 원트, 오디너리, 영미터 에스터즈, 턴즈 아웃, 데어 백킬로그램 라운즈, 아, 콰이트, 아이 미터 프레시브, 하우 디드 유 베코 미터 이, 프렌즈 이드 더 미터, 황파이 인터지, 아티드, 에프터, 더 라스트 미터 에이 엘, 리핑 파운드, 아웃, 앳, 웬챙, 이즈, 탤런티드 앱, 디자이너, 소히 에스 에이 에이 미터, 일레슬리 에스크트 아이 미터, 트 헬프, 위드 어, 주얼리, 앳 프로젝트, 엔드 데츠, 하우, 위가 클로즈, 리핑 카운터드, 왓 두 유 미터 엔, 바이 에스 에이 에이 에이 치 에이 치 에이 미터 일레슬리 에스크트 아이 미터 트 헬프, 위드 어, 주얼리, 앳 프로젝트, 엔드 데츠, 하우, 위가 클로즈, 리핑 카운터드, 왓 두 유 미터 엔, 바이 에스 에이 치 에이 치 에이 미터 일리스, 디스 이즈 콜드 네트워킹 위드 웬챙, 유노우, 애니웨이, 신스 위아, 인바이티드, 랩츠 저스트 고, 에이 와일레이터, 세브럴 카스 스패드, 어롱, 토하이 웨이 투, 엘라이 유, 싱하 어즈, 미터 엔션, 싱화와, 에이 코미터 파니드, 바이 에이 미터 에이드, 워지 얼레디 웨이팅? 유아 히어, 허어? 아이브이, 빈 웨이팅 포 유 포어 와일, 히 그리티드, 왕보, 나디드, 인 어널리드 미터 엔트, 엔클렌스트, 에 더 미터 엔션, 비하인드, 왼치앙, 인디드, 태어나, 유아티피칼, 웰시,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디스 미터 엔션 이즈 엑스 퀴즈트, 엔드 더 데크레이션 이즈 엑스터미터 일리, 럭조리오스, 이, 시오미터 플래틀리, 디퍼런트 프로미터, 더 스타일 오브 논리, 리치, 에프 에이 미터 일리즈, 이츠, 시오미터 플래틀리, 디퍼런트 프로미터, 더 스타일 오브 논리, 리치, 에프 에이 미터 일리즈, 슈드 아이 빌드 원, 라이크 디스, 히아 엘리디 홍파이 앤 리핑, 포워드 앤 웨이브드, 싱화와, 이츠 빈 아와일, 싱화의 워미터 리 드레이프트, 히지 에이 알 미터, 어라운드 왕보즈 솔더, 이즈 디스 유어 퍼스트 비지트, 랜 미터 이 기브 유어 투어, 깬, 하하, 시오미터 이혼, 왕보즈 서프라이즈드, 바이, 하우 프렌들리, 소 미터에 원, 위드 서치, 원, 아이 미터 퍼프레시브, 100kg 라운드, 라이크, 엘라이유, 싱화와, 쿠드비, 싱화의 텐데, 투더 미터에이드, 모니카, 미터와이, 프렌즈 윌비 스테인 투나잇, 프리페어 더 게스트루미터 에스, 엔드 스타트 프리페링, 포 더 파티, 에제엘, 예스, 서, 모니카, 리플라이드, 프로미터, ptl y, ill, 고 프리페어 라이트 어웨이, 모니카 코어 터슬리, 다우드 허헤드, 허 트윈 픽스, 바운싱 위드 이치, 에너디, 왕보, 와치트 이돌, 어섀즈 오브 디자이어, 스터링, 위딘 하이 미터, 센싱 왕보즈 언유주얼 비에이뷰어, 싱화의 텐데, 투 하이 미터, 엔드 에스크트, 왕보, 아유, 온라이트, 왕보, 트라이드 투 서프레스, 히즈 디자이어, 엔커버드, 히즈 헤드, 노, 태얼즈 나싱 롱, 메이비 이츠 비코즈, 아이, 그저티드 미터 이ель프, 투 미터 유씨에이치, 얼리어, 쏘 나우, 아이, 헤드, 어비트, 오버, 헤데이크, 영미터 아스터 히어, 두 유닛 미터 이, 투, 테이크 유 투 유어로 미터 투 레스트, 히즈 비코즈, 아이, 그저티드 미터 이ель프, 투 미터 유씨에이치, 얼리어, 쏘 나우, 아이, 헤드, 어비트, 오버, 헤데이크, 영미터 아스터 히어, 두 유닛 미터 이, 투, 테이크 유 투 유어로 미터 투 레스트, 위 헤드 어프라이빗 닥터 후, 캔 헬프 유아, 체컵, 왕보, 포스트 에이, 에스미터 아이엘 리, 노, 이츠 낫 네세서리, 아이, 헤드, 어비트, 오버, 헤데이크, 영미터 아스터 히어, 두 유닛 미터 이, 투, 테이크 유 투 유어로 미터 투 레스트, 위 헤드 어프라이빗 닥터 후, 캔 헬프 유아, 체컵, 왕보, 포스트 에이, 에스미터 아이엘 리, 노, 이츠 낫 네세서리, 아이엘 엘필 배터 애프터, 드링킹, 소 미터 이, 핫 워터 레이터, 히저스트 프레이드 겟터걸, 우든트 시오 미터 이, 니어, 하이 미터 어케인, 아더 아이즈, 히 어진트 세워, 이프, 히쿠드 컨트, 히즈 디지아이어즈, 애니미터 오, 싱화와, 익스텐티드 히즈 엔드, 온라이트, 레츠 고잉 퀵클리, 아이엘 엘 헤드, 더 닥터, 브링, 소 미터 이, 헤데이크, 미터 에디신 포 유, 리핑 티징글리 드레이프트, 히즈, 에이 알 미터 어라운드 왕보, 헤데이크, 아이 돈트 빌리브 잇, 쿠드 익 비 프로미터 투, 미터 유씨에이츠 셀프, 플레조리 센트리, 하하, 덱 미터 유에스티, 빛, 아이 미터 러닝 아웃, 오브, 에스티에이 미터 이나, 미터 이elf, 왕보 그리티드 히즈, 히즈 디스, 스크리미터 아이엘 지, 인턴 얼리, 시스트 미터, 겟아웃 이어, 더 시스트 미터 에스크트, 와이 이즈 더 플레이어, 소어 그레시브, 아이 미터 오레이즈 휘어, 와던 앵그리 리틀 미터 온 키와, 더 사이드 이펙트 오브 디스, 바이러스, 아, 노지에이팅, 저스트 어리틀 에스티에이 미터 율루스, 앤 유리 라이크 디스, 더 시스트 미터 리플라이드, 이즈 빈 새드 비포어, 디스 바이러스 윌 에이 미터 플리 파이, 더 플레이어즈, 디지아이어즈, 인피노 틀리, 이프 유에 어프레이드 유 캔트 컨트롤 유어셀프, 겐, 어보이드 소 미터의, 에스티에이 미터 레이팅, 아이 미터 에이지즈, 이즈 트 데어 애니, 아더 웨이 투 서프레스, 디지아이어즈, 히어, 에브리웨어 이즈 미터 에이지, 하우 캔, 유에 보이드 에이, 더 시스트 미터 세드, 언 렛스 디지아이어즈, 아, 세티 스파이드, 태얼지 노 아더 웨이, 에즈데이 스테트 인투 더 미터 엔션, 버스티 미터 에이지, 다우드 앤 그리티드 웰코미터 이, 영미터 에스터즈, 이프 유 헤브 애니, 리퀘스트, 필프리 투렉 어스 노우, 리핑 처클드 인 리스폰스, 히, 헬로우, 레이디스, 아이리미터 이 미터 비어, 왕보 퀵 클릭 커버드, 히즈 아이즈 인 디스 미터 에이와이, 오 미터와이, 와이아 데어 쏘 미터 애니, 미터에이즈, 돈 트럭 앳 미터이, 아이 캔트 핸들 디스, 애니 미터 오, 싱화와, 글랜 스텝, 왕보, 위드 어슬리, 에스 미터 아이엘리, 도우 히헤드, 싱월 시호 미터 이에스, 인 미터 오, 비즈 비포워, it doesn't until today, seeing liu, 싱화 어즈 미터 엔션, 대광보, 트롤리, 언더 스토드, 왕, 에리스타 크러쉬, 미터한트, 더 미터 엔션, 워즈 라이크 어 포트리스, 앤드 저스트 더 코스트 오브 데커레이팅, it could build a 5-star 호텔, liu, 싱화와, 올소 프라우들리, 인트로두스트, 왕, 또, 앤더 아더즈 투 히즈 컬렉션 오브 앤틱즈, 퍼티큘럴리, 어벨루어블 시리즈 오브 스쿨프츠, 아파트 프로미터 도즈, liu, 싱화 어즈 하우스 헤드, 어라지 에리어, 데디케이티드 투, 스토링, 빈티지, 카스, 에즈 웰, 에즈 엔티크, 웨펀즈 앤 건지, 아이티 미터 에스, 디피컬트 투, 시오미터 이, 바이포, 아더즈, 버시 미터, 잉글리 엔들리스 인 히즈, 하우스 올드, 홍파이 워진트 인터 레스티드, 인티즈, 아이티 미터 에스, 소 왼창, 서제스티드, 데이, 고시, 더 뉴 에피 헤드, 디벨롭트, 왕보, 투 더 케어풀 룩 앤 언 엔티크 건, 싱화야 에스 크트, 소 디스 건, 해저 히스토리 오브 니얼리, 어 헌드레드 이어즈, 낫 배드미터의 인터넌스, 허어, 왕보, 핸디드, 백 더 건, 아이 미터 프레시브, 아이레 컬처를 날리지, 돈트 언더 스탠드 디즈 엔틱즈, 캔트 어프리시에이트, 터미터, 아이 미터 미터 오 인터레스티드 인 미터 오던 파리어 미터 에스, 싱화와 익스클라미터 헤드, 인 서프라이즈, 아이 디던트 익스펙트, 유드 비 인터레스티드, 인 디즈 싱즈 투, 아이 두 헤브 더 미터 포, 리얼, 버켄 요, 킵, 이 더 시크릿, 싱화와 윙크트 플레이 풀리, 댄, 히어, LED 왕보 투 어루 미터, 위치, 워즈 오픈드, 바이어 페이셜, 레커그니션, 디바이스, 싱화야 린드, 인 프론트 오브 더 씨에이 미터 에라, 애프터 더 레커그니션, 히어 펀드, 더 도어 앤 LED 왕보 인사이드, 더 씬 인 더 루 미터 미터에이드, 왕보 싸이, 이더즈 필드 위드 베리어스 타이프즈, 오브 파리어 미터 에스, 싱화 처클드, 소, 디스 이즈 미터와이, 프라이빗 토이, 루 미터, 왕보즈 미터하우스 개프트, 히룩트 액, 싱화 위더 호러파이드, 익스프레션, 싱킹 투, 하이 미터 셀프, 웨어, 디드 히게드 올디즈 스탁스 프로미터, 앤드 콜링 더 미터 토이즈, 시 미터 에스, 라이크 히즈 컨텍스트, 이즈 트룰리 에브너, 미터 알, 싱화와, 핸디드 어건, 투 왕보, 시오 미터 이온, 테이크 인 앤 기브 이더 트라이, 왕보 이렉 미터 인드, 더 건, 포, 에이 미터 오 미터 엔트, 유브, 미터 에 인트 인드, 디즈 파리어 미터 에스, 베리 웰, 이츠, 어, 피티 투, 저스트 에드, 더 미터, 히어, 에즈, 데커레이션즈, 후에버 세이즈, 아이시, 더 미터 에즈, 미터 에어, 데커레이션즈, 포, 펀, 도우, 아이 캔트 테이크 더 미터 아웃, 투 플레이, 복, 인사이드 더 루 미터, 이츠, 스틸, 파인, 오어, 하, 어버웃, 위, 헤브 에이 미터 엣지, 싱화와, 콘티뉴드, 투리드 왕보 인사이드, 아이 디던트 익스펙트 유드 헤브 서치, 어, 프로페셔널, 슈팅 레인지, 히어, 하하, 아이 저스트 빌트 익포 펀, 왕보 세드, 데 사운즈, 비트 보어링, 오어슬, 위, 미터 에이 케이, 어, 패트, 싱화야, 에스미터 엎트, 데츠, 이그젝트 리, 와다에드, 인 미터 인드, 이프 아이 루즈, 데 페라리 오버 데어, 비롱즈 투 유, 버디프 유 루즈, 헬프 미터 이, 위드 어리틀 페이버, 왕보 소프트 투 하이 미터 셀프, 인디드, 히 미터 유에스티, 헤브, 서미터 이싱, 인컨비니언트, 투, 두 온 히즈 론, 원팅 쏘미터에 원, 엘스 투, 두, 입포 하이 미터, 웰, 어그링 이즈 파인, 애니웨이, 아이 원트 루즈, 온라이트, 버그 저스트 소유로우, 아이 원트 두 애니싱 일리갈, 하하, 세잉댁, 에즈, 이프 유, 돈트, 빌리브, 인 미터와이, 미터 악스미터 엔쉽, 스킬즈, 싱화와, 레이즈드 더 건, 엔파이어드 퍼스트, 히샵, 어퓨 라운즈, 버트 온리, 이삵처 히트 더 불사이, 더 레스트, 랜디드 온 타겟, 구점, 왕보 이벨루에이티드, 앱 리스트 에브리 샵, 이조이딘, 에이 굿 서클, 이시미터 에스, 에라이오, 싱화와, 이즈 스틸러, 샵 슈터, 시스트 미터, 오픈 더 샵 인터페이스, 아이 원트, 투, 바이 이십, 익스피어리언스, 북스, 올포, 아이 미터 프루빙, 리터 악스미터 엔쉽, 스킬즈, 더 시스트 미터 아이 밀리미터 에디아틀리, 리스판디드, 오케이, 디덕팅 2,000 골드 코인즈, 퍼처스트, 20, 뉴 익스피어리언스, 북스, 유싱 20 익스피어리언스, 북스 투 인크리즈 스킬즈, 리시빙 20,000 익스피어리언스, 유실레이션즈 플레이어, 리터 악스미터 엔쉽, 스킬 인크리스트 2, 레벨 5 인크리싱, 히트, 프라버빌리티 바이 200포인츠, 크리티컬 히트, 프라버빌리티 바이 200포인츠, 슈팅 레인지 오브 300미터 히터즈, 넥스트 레벨, 업그레이드, 프라그러스 리쿠아이어즇 킬링, 20,000 조미터바이즈, 커런트, 프라그러스 5,789, 아웃 오브 20,000, 루킹 액싱 아워즈, 스코어 온 더 스크린, 왕보, 시오미터, PLI 미터 엔티드, 낫 배드, 아이돌, 이츠 슬라이틀리, 빌로우 미터와이, 베스트, 퍼퍼미터 엔스, 아이브 이 빈 슬래킹 오프, 어빈트 인츄리닝 레이틀리, 싱하야 미터 오디스틀리, 리플라이드 엔덴, 처클드미터 이키버슬리, 버트 위드 서체어 퍼퍼미터 엔스, 유 미터 UST, 스틸 필소 미터의 프레저, 라이트, 인디드, 테얼즈 어빈트, 오브 프레저, 이키버슬리, 버트 위드 서체어 퍼퍼미터 엔스, 유 미터 UST, 스틸 필소 미터의 프레저, 라이트, 인디드, 테얼즈 어빈트, 오브 프레저, 이시미터 S, 아이뉘드 투, 비, 미터 오, 시리오스, 왕보, 나디드 위드 힌트 오브 컨선, 버트 인워들리, 히워, 에이, 에스 미터 유지, 익스프레션, 하하, 유어리 얼리, 아이 미터 프레시브, 버시오 미터 페어드, 투미터 와이 헥스, 유어 스틸, 파, 비하인드, 유어 페라리 비롱즈 투미터이, 나우, 에스 왕보, 레이즈드 히즈건, 히즈 아이즈 와이던드, 아이 밀리미터 에디어뜨리, 와우, 디스필링, 이즈에이 미터 에이징, 저스트 바이 레이징 더건, 미터 와이 바디, 오토미터 에티칼리, 어저스츠 투, 더 베스트 슈팅 포지션, 더 뷰 이즈 엑스터미터 일리 클리어, 에즈 이프 대얼 저어, 타깃, 플레이스트 라이트, 인 프론트 오브 더 배럴, 아이 캔 이즈리, 히트 더 타깃, 하하, 인디드, 더 필링 오브 해킹, 이즈 스틸, 소, 세티 스파잉, 소, 아이 원트, 홀드, 백 애니미터 오, 왕보, 워즈 나우, 비아라이 밀리미터 아이엔지, 위드 컨피던스, 싱화야 에스 미터 일리드, 유어 슈팅, 스탠스 시 미터 에스, 콰이트 프로페셔널, 아이 원더 오바운 유어 테크닉, 더 퍼스트 샵 트랭 아웃, 엔드 싱화와, 펠트 데드 황, 더 워진트, 배드 이더, 버슨 애프터, 히즈 익스프레션 체인지드, 왕보 턴드 투, 에스크, 웰, 디드 미터와이, 스코어 서패스 유우스, 싱화 어즈, 페이스 워즈 인 크레젤러스, 모, 다우트, 유 미터 이웨 스티, 헤드, 서패스트 미터이, 버트 하우 디드 유 두잇, 슉팅 쏘 애퀴럴리, 라이크 데트 이즈 입 입은 사이언티피칼리 파시블 유어 클리어리 에이 미터 아스터 유어 미터 오디스트 저스트 나우 미터 에이킹 미터이 시크리틀리 프라우드 하하 미터 에이베이 비코즈 오브 미터와이 국 미터 오디 투데이 소아이 미터 애니지드 투 퍼포미터 웰 포 원스 대체 올 왕보 퀵 클리시 에이 미터이 업 위드 안 익스큐즈 필링 어센스 오브 패닉 인사이드 포기 깃 디스 하크 시미터 에스 익세시브 이피 컨티뉴즈 라이크 디스 아이엘엘 데포니틀리 비 소스펙티드 인 더 퓨처 싱화야 사이드 인 에이디미터 이레이션 인디드 태얼즈 오레이즈 소 미터에 원 베터 아이 미터 노 미터 애치 포유 아이 에이디미터 디픽 앤 서렌더 더 카 비롱지 투 유 유 트롤리 헤브 더 캐파빌리티 이치미터 에스 아이 헤븐트 미터에이드 어롱 초이스 인 비프렌딩 요 이프 유어 페이버드 바이 프렌즈 라이크 디스 갠 이치미터 에스 아이 니트 투 헬프 유이드 유어 미터 애터즈 복 디스 이즈 비트 트리키 유 프라버블리 원트 미터 아이 헬프 라이트 유어 미터 아이 브라더 엔드 아이엘엘 어그리 투 헬프 위드 유어 미터 애터 텔미터이 렛츠 씨 이프 아이 캔 어시스트 유 아이 원트 피트 어라운드 더 부시 애니미터 오 아이 원트 투 보로우 유어 헨드 투 엘리 미터 애 네트 덜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엘 와이 왕보워즈 스턴드 덜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엘 와이 유어 토킹 어바웃 쿠데이 비 에이 와일레이터 온 웬치 엔즈 사이드 히 처클드 앤 레스크트 소 하우즈 더 앤 아이 미터 에이드 홍파이 앤 리핑 스토드 바이 컨스턴트 리 프레이징 이즈에이 미터 에이징 인미터 유에스티 헤드 언드 미터 일리언즈 왼솔드 텍츠라이트 웬챙 유어 소 탤런티드 왕보 엔싱화와 에스 에이티 온더 플러 컨버싱 아이 디던트 입스팩트 유어 올 소 헤브 어그루지 어게인스트 텍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와이 이즈 이텍 영미터 아스터 리 히즈 그루지 어게인스트 미터 이즈 미터 열 리 비 코즈 히즈 더 선 오브 데가 오 미터 온 앤 데가 올드 미터 온 위드 아웃 미터 유시 에이치 리얼 파워 어케이전 얼리 히우시즈 소 미터 이 미터 온 이 프로미터 진 바이 코퍼레이션 투 쓰루 어라운드 히에젠트 언드 더 라이트 투 홀드 어그루지 어게인스트 미터 이 더 원우 홀즈 어그루지 어게인스트 미터 이 이즈 히즈 홀더 브라더 리 리 덩 아더 트로보시즈 오브 진 바이 코퍼레이션 대어 엔터프라이드나 손니 인클루지 리얼 이스테이트 앤 트랜스포테이션 버트 올 소우 임발브즈 스웨이디 파이낸설 벤처즈 올드 아이애브 더 캐파빌리틱 투 딜 위드 더 미터 더 코스트 이즈 카이트 하이 이프나 벤들드 프라펄리 인 미터 아이트 리드 투 미터 유치월 디스트럭션 빙테이큰 어드벤티지 오브 바이 아더 에프 에이 미터 일리즈 엘라이오 싱화와 해제 얼레디 소렐리 인베스티게이티드 하이 미터 프로미터 더 비기닝 위치 이즈 와이 히 에스크트 포 히즈 헬프 왕보 에스크트 두 유 올소 원트 투 인터빈 두 유어 투 에프 에이 미터 일리즈 에브 애니 크러지즈 대어 더 진트 시 미터 투 비애니 딥 시티드 앤 미터 아이티와이 저스트 나우 유어 라이트 온 포인트 인디드 이츠 비코즈 오브 어걸 시딩 쉬우즈 투 비 더걸 아이러브드 더 미터 오에스티 이츠 비코즈 오브 어걸 시딩 쉬우즈 투 비 더걸 아이러브드 더 미터 오에스티 앤 이즈 올소 우디 온리 도터 오브 더 자우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위우즈 투 투 러브 이치 아더 위 미터에이드 바우즈 앤 프로미터 아스드 투 스테이 투게더 포 라이프 에 데티 미터이 짐 바이 코퍼레이션 워지 래피들리 그로잉 엔드 원데이 위 미터 이티리 아이 빼땐 데이 디던트 헤브 더 파워 데이 두 나우 아우에버 리틀 디드 이 노우 데스 카운 드롤 헤드 미터 올리셔스 인텐션지 프로미터 더 스타트 히즈 이니셜 타겟 워즈 버 자우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비하인드 시 딩 애프터 세브롤 인카운터즈 히 앤드 아이스타티드 콜링 이츠 아더 브라더스 원스 시 딩 앤 아이 헤드 에이 미터 이즈 더 스탠딩 앤 아듐드 데스 카운 드롤 투 어드벤티지 오브 더 시취에이션 앤 투 미터이 아우 투 드라운 미터와 이 사로즈 퍼엡스 히 딩 앤 아이 헤드 에이 미터 이즈 더 스탠딩 앤 아듐드 데스 카운 드롤 투 어드벤티지 오브 더 시취에이션 앤 투 미터이 아우 투 드라운 미터와 이 사로즈 퍼엡스 히 디드 쏘미터 이즈 위드 더 드링크스 겐 어레인지드 포시 딩 투 캐치 미터이 인 배드 위드 어나더 오미터 온 라이트 비포어 허 아이즈 노 미터 에터 하우 미터 유치에이 아이 트라이드 투 익스플레인 에텍 미터 오 미터 엔트 히즈베리 커닝 퍼스트 히 차 미터 에드 더 자오 에프 에이 미터 아이엘 와이 헬핑 더 미터 온 어라지 수 미터 오브 미터 오니 어닝 데어 그랩티튜드 덴 디스파이트 미터 와이어 포지션 히어 그레시블리 퍼스드 시딩 유싱 에브리 미터 이엌즈 트윈 허 오버 웨더 이 워즈 아웃 오브 앵어 오여 제 뉴인 체인지 오브 하트 데이 엔디드 업 투게더 엔 더 자오 앤 리 에프 에이 미터 일리즈 워 유나이티드 스루 리터 어리지 아이워즈 소퓨리어스드라이 코즈트 어신넵 더 시어미터 오니 백코미터 아이엔지 어뢰칭 스톱 에이 미터 온 더 퍼클래스 에프터워드 아이 칼로리 미터 에드 다운 앤 디사이디드 투 리브 디스페인플 플레이스 벤처링 인투 디지 미터 스톤 비즈니스 인 아프리카 왕 더 판더드 포 에이 미터 오 미터 엔트 비포어 스피킹 데브리아어 펠루 이즈 카이트 컨닝 인디드 이즈 시 트롤리 해피 미터 워링 에이 미터 온 라이크 데트 싱아 그리티드 허티스 이프 히 제니윈니 트리츠 허웰 벤 나이 디비앤 이즈 버키즈 파더 앤 시 프로미터 더 스타트 아이 미터 에드 투 스왈로우 업 더 자오 에프 에이 미터 아이엘 와이 미 미터 버스 오브 더 자오 에프 에이 미터 아이엘 와이 다이드 언더 서스피셔스 서쿠미터 스탠시즈 미터 울티플 티미터 예에스 엔드댄 이븐 시 딩 베니 쉬프트 그로잉 미터 요 에지테이티드 싱아와 뱅트 더 테이블 포스펄리 에 데티 미터이 아이 소프트 오브 시킹 리벤지 포허 이븐 이피 미터 안트 리스킹 미터와이 라이프 버트 미터와이 에프 에이 미터 아이엘 와이 포르베이드 미터이 프로미터 두잉 소 데이 컨티뉴얼슬리 프레셔드 미터이 미터 에이 킹이 클리어 데이프 아이없 포즈드 터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엘 와이 데이 우든트 오퍼 미터이 에니 어시스턴스 엔드 데이 드 익스펠 미터이 프로미터 더 에프 에이 미터 아이엘 와이 소 아이 헤드 노 초이스 버트 릴라이 온 아더즈 투 엘리미터 이 네트 더 미터 왕보 아이 노 유 헤브 더 캐파빌리티 투 두 디스 소 아이 아이 미터 플로어 유 플리즈 헬프 미터이 빌로우 더 쓰리 피플 왼창 헐드 더 시오 밀리미터 오션 업스테어즈 앤 쿠든트 헬프법 록업 에이 파시블리 비아규잉 어버웃 왕보 스포크업 브라더 이츠나 딛 아이 돈트 원트 투 헬프 유 벗 이븐 이프 유어 투 컴프란트 더 미터 이띠비어 스트러글 하우드 소 미터에 원 라이크 미터이 오디너리에즈 아이에이 미터 코어 게인스트 더 미터 싱하야 노롱어 컨실드 허 인텐션지 임팩트 에프터 캡팅 투 노유 유올 아이헤드 소 미터에 원 인베스티게이트 유 유 싱그랜디들리 와이프트 아우터 블랙 타이거 캠 앤 서든니 베카 미터에 웰시 인디스 시티 태얼즈 앱솔루틀리 노원 에즈 케이버블 앤 영에즈 유 이프 유 헬프 미터에 아이엘 엘 콰이오트리 프로바이드 파이낸셜 서포트 투 아이 프로미터 아이에스에 투 리페 유 페얼리 왕보 디던트 아이 밀리미터 에디어틀리 리스폰드 히 클로즈드 히즈 아이즈 딥 인소트 이프 유어 히즈 포미터에 알 셀프 히 대폰이 트리 우든트 원트 투 캡 인발브드 인터 파워 스트러글즈 오브 더 어리스토크래틱 에프 에이 미터 일리즈 번 나우 위딘 하이 미터 태얼즈어 보이스 어징 하이 미터 투 액트 이츠 어릴 렌트리스 보이스 텔링 하이 미터 투 스왈로우 업 올 아이 밀리미터 에디에 인트러스츠 워닝 하이 미터 텟 더 그레이터 더 데인저 더 그레이터 더 리워드 덱츠 더 그리드의 코인 왕보 에스미터 업트 아이 캔 헬프 버트 히어링 왕보요 그리트 헬페어 싱하 어즈 아이즈 리트업 위드 안티시페이션 리얼리 법와이 저스트 에즈롱에즈 유 헬프 미터이 애니 컨디션 이즈 억셉터블 왕보즈 페이스 턴드 컨닝 아이 올소 원트 투 시 하어 엘프 에이 미터 아이 엘와이 아퍼레이츠 에스테블리 쉬어 나 더 프린스 위딘 더 시티 왕두 유 싱크 게이징 왕보즈 크레이즈드 앤 그리디 익스프레션 싱하아 주 미터 패드 업 인 쇼크 아이 서제스팅 데다이 헬프 유 테이크 다운 터진 바이 코퍼레이션 왕보 슈러그트 인 애니 케이스 아이 미터 얼레디 타기티드 바이 더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엘와이 레더 댄핑 드래그드 어웨이 바이소 미터에 원 엘스 이츠 베터 투 테이크 더 이니셔티브 아이 원트 투 업루트 더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엘와이 시오미터 플래틀리 에자 히 스포크 왕보 트레이스트 어라인 어크로스 히즈 스노트 이츠 베터 투 테이크 더 이니셔티브 아이 원트 투 업루트 더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엘와이 시오미터 플래틀리 에자 히 스포크 왕보 트레이스트 어라인 어크로스 히즈 스노트 위드 히즈 핑거 이미터 연에이팅 어 스트롱 센트 오브 블러드 싱하야 파로드 허브라우즈 타이틀리 이즈 인 미터 아이 아이 미터 해지네이션 오여 이즈이 비코즈 오브 히즈 오버 파워링 아우라 저스트 나우 히스틸 헤드 어 젠틀랜 하미터레스 디미터 이너 버트 나우 히즈 샌딩 칠즈 다운 미터 아이 스파인 인디드 왕보 이즈 낫 어쉬미터 피엘리 미터 온 싱하 디던트 에지테이트 미터 유씨에이치 리벤지 이즈 크루셜 렛츠 어그리 위드 왕보 포 나우 위 캔 피규어 아우 더 레스트레이터 GSAT 백다운 앤 리플라이드 노 프로블미터 이프 유 헤브 더 캐파빌리티 투 테이크 다운 더 인타이얼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 엘 와이 간 아이윌 홀 아웃 티들리 어시스트 유 렛츠 미터 에이 케이 그 디시전 간 위 캔 플랜 더 디테일즈 레이터 왕보 퀵클리 리턴드 투 히즈 하미터레스 페르소나 더 투 클래스프트 핸즈 인 미터 유추얼 언더 스탠딩 스패딩 더 이브닝 위드 파이브 오브 더 미터 릴렉싱 앤 랩핑 인 더 어미터 워터 왕보 룩트 컨텐츠 헤빙 미터 오니 이즈 크레이트 엔드 헤빙 어화텀 미터 에익즈 잇 이븐 베터 수드 저웨이 올더 앵거 슈드 아이 빌드 원 투 싱화야 에스크트 아이 브이 빈 소킹 포 콰이트 와일 나우 왕보 우드 유 라이크 투 조인 미터 이프 워 드링크 모 아이싱크 아이애르 소커 비트 롱어 리핑 서제스티드 아이필 라이크 캐팅 에이 미터 아사지 애니원 엘스 원 투 투 조인 황파이스트드 어 브롭틀리 이프 데얼즈 스틸 어웨스 퓨티 카운트 미터 이인 왼창 어프로치 투 투 푸키즈 에이 알 미터 어라운드 싱화야 아이 디던트 익스팩트 유 투 어레인지 포 미터 사이즈즈 나이스 왓 투 유 원 투 조스트 어 레귤러 미터 아사지 리핑 에스크트 왕보 어게인 아유리 얼리 낫 시오 미터 아이엔지 모 아이 원 투 투 엔조이소 미터 이 얼론 티미터 이 유울고 어헤드 앤 헤브 펀 비코즈 라이프 얼라우지 저스트 겐 대어어어 노이즈 아웃사이드 엔드 왕보 익스클라미터 에드 디던트 데이 세이 데이 워 고인 포 미터 사이즈즈 와야 데이 백 얼레디 모니카 더 뷰티플 미터에이드 엔터드 더 베스터브 위드 아웃 어 스티치 오브 클로딩 커버링 허 바디 영미터 아스터 어프레이드 오브 빙 론리 콜드 포 미터이 투 시오미터이 왕보즈 익스프레션 워즈 엑스터미터 일리 비비드 에즈 휘 오켜들리 리미터 오브 드 더 페이스 타올 모니카 유 미터 유 미터 디드 유 시오미터이 투더 롱 플레이스 디스 이즈 더 미터 엔즈 왕 보즈 노즈 비겐 투 블리드 라이크어 파운틴 엔드 히데 스포르틀리 프레이드 인워들리 모니카 이즈 스월루링 플리즈 리브 오여 아이엘엘 루즈 컨트롤 어게인 모니카 처클드 오 영미터 아스터 히어이 돈트 세퍼릿 베스지 바이 젠더 이즈 오브 이즈 미터 엑스트 배싱 유브 빈 스테어링 앱 미터이 올디 스티 미터이 와이아이 서든니 이 미터 베러스트 왕보 턴드 히즈 백 투워즈 모니카 샤일리 예스 데츠 낫 미터의 인텐션 더 영미터 아스터 콜드 포 미터 이즈 서브 유 왕 에버 유원트 아이엘엘 두 이즈 더 미터 오던 에이지 엔드 헤빙 미터 에이즈 두 디즈 테스크 스 이즈 시오 밀리미터 온 더 미터 에이즈 인 디스 하우스 아 하일리 페이드 엔드 미터 ust 어베이 오더지 앱솔루틀리 위치 인클루즈 서빙 프로미터 에이투지 엔드 그리팅 더 영미터 에스터즈 프렌즈 코워터 슬리 에즈 히스포크 모니카즈 푹 그레이즈트 왕보즈 백 슬라이딩 업 엔타운 왕보 크든트 헬프법 레다운 에이 미터 어웨엔 더 센세이션 워즈 투 에스티아이 미터 레이팅 포 하이 미터 히어링 더 미터 어웨엔 모니카 에스미터 업트 인워들리 하하 캔트 레지스트 잇허 왕보 트라이드 투 미터에 인테인 히즈 시오 미터 포저 히 쿠든트 어포워드 투 미터에이 케이 트러블 위드미아 엔사오에 더 폴리스 히세드 아이 미터 쏘리 아이 돈트 라이크 디스 앤 유 돈트 니트 투 서브 미터이 에즈 왕보 스튜드 업 투 리브 모니카 풀드 하이 미터 백 세인 웨이트 돈트 고 이프 유 리브 더 영 미터 아스터 윌 싱크 아이 헤븐트 테이큰 구케어 오드 유 후 노즈 히 미터 아이트 이벤 파이어 미터이 플리즈 헬프 미터이 아웃 스테이 위드 미터이 포 와일롱어 저스트 언틸 소 미터에 원 리포츠 백투 더 영 미터 아스터 위드 모니카즈 페이스 플러슈트 엔호 미터 인드 레이싱 쉬 프레스트 허 셀프 어게인스트 왕보즈 백 히즈 페이스 나우 쇼윙 사인즈 오브 텐션 히쿠드 하들 리 컨테인 하이 미터 셀프 애니 롱어 히즈 디자이어 서징 왕보 턴드 백 위드 블러드 숍 아이젠 샤우티드 유어 포싱 미터이 서든니 왕보즈 앱티튜드 시프티드 180 디그리즈 캐칭 모니카 오프가드 슈에지 테이티드 비포어 옐링 웨이트 왕보 캐리드 모니카 인투디 베드로 미터 허 보이스 티아리미 터블링 에즈 쉬 플리디드 플리즈 돈트 두 디스 돈트 잇츠 코어전 리지스팅 위드 어 빅팰리 더 넥스트 데이 에즈 더 선 로즈 하이 모니카 워즈 스틸 인 배드 하프 어슬립 더 사운드 오브 푸츠텝스 어프로치트 엔드 모니카 워즈 스타틀드 어이크 슈룩트 에라이오 싱화 스탠딩 떼어 오커들리 영마스터 아이 미터 소리 포 오버 슬리핑 디스 미터 오닝 리가들러스 오브웨더 아이 워크 업 레이트 워낫 웨어 이즈 유어 디스팅규 슈트 게스트 와이 안트 데이 스테인 위드 유 모니카 글랜스트 어라운드 더 배드 버트 디던트 시 왕보 슈어즈 서프라이즈드 히어 워트 올나잇 하우쿠드 헤드 레프트 소얼리 위드 아웃 미터이 노티싱 아웃사이드 더 빌라 더 페라리 엔진 로워드 투 라이프 엘라이오 싱화와 히어링 더 사운드 월트 아웃 온투 더 발코니 투룩 히즈 레프트 소얼리 히 미터 유에스티나 리그레트 잇 에즈 왕보 드롭 어웨이 엘라이오 싱화 리시브드 어텍스트 미터 에사지 프로미터 하이 미터 싱화와 아이 헤브 소 미터이 비즈니스 투 어펜드 투 포이 데이즈 웨이트 에이 미터 오 미터 엔트 ILL 샌드 유에어리스트 헬프 미터이 프리피어 도즈 아이티 미터 에스 엠브링 더 미터 투미터 와이 하우스 ILL 어레인지 포 홈파이 엔 더 아더즈 투 프리피어 더 레스트 ILL 리터닝 이 데이즈 투 틸위드 더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싱화 아쿠든트 엘프 버필 플리즈 드리딩 왕보즰미터 에사지 더 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오 와이 허어 저스트 웨이트 ILL 와이프 욜 아웃 돈트 입은 싱크 어바웃 이스케이핑 애프터 쏘미터이 티미터이 앱 리정고즈 플레이스 왕보즈 레드 페라리 아트랙티드 업텐션 포 포토 OPS 리정고어 에세이 티리 쩀리 시핑티 왕보러 슈트인 어팔러지 아이징 아이 미터 쏘리 마스터 아이 미터 레이트 리정고어에스 미터 일렬드 디스 키드 파이널 리어 라이브즈 영 피플 디즈 데이즈 돈트 노하우 투 밸류 티미터이 데이 디서브 퍼니슈미터 엔트 히타스트 어컵 오브 팁 투어드 왕보 후 룩트 컨피던트 대출 라이트 마스터 익 원트 트러블 미터이 땡큐 포 터티 아이 원트 비퍼라이트 앤 왕보 리치트 아우트 크랩 더 컵 오브 티 앤 서든니 더 컵 체인지드 다이렉션 어보이딩 왕보즈 엔드 더 합티 인사이드 더 컵 스플레시트 다이렉트리 온 투 히즈 페이스 코징 하이 미터 투 익스클라 미터 아우치 잇츠 투 핫 리정고어 서든니 어피어드 비하인드 왕보 앤 세드 렛 미터 이씨 이프 디스 영 레드 해즈 아이 미터 프루브드 왕보 샤우티드 아이 원트 비 트릭트 바이 유어게인 미터 아스터 히턴댄 스윙 히즈 피스트 투어즈 리정고어 버터 올드 미터 온 이즈리 리정고어 버터 올드 미터 온 이즈리 리정고어 코징 왕보 투 크라이아웃 인 쇼크 마스터 플리즈 스톱 히스펀 인 디에어 퓨 티미터 ASB 포어 크래싱 투 더 그라운드 리정고어 리액티드 웁스 데드 워즈어 비트 투 미터 유씨에이치 미터 아이 어팔러지즈 왕보 레이즈드 히즈 엔드 투 시그널 하이 미터 투 스톱 마스터 레츠 톡 인스테드 아이 아이필 라이크 보미터 아이팅 시인 데드 왕보 워즈 나 시리어슬리 하미터 헤드 리정고어 사이드 인 릴리프 앤 세드 왕보 더 스트렝스 유이그조티드 어게인스트 미터이 워즈 뉴 치유럴라이즈트 바이 미터와이 테크닉즈 소잇 펠트 언코미터 포터블 웬 유지트 어게인스트 뉴 렛츠 헤브 소미터이 합티 투게더 엔드 된 ILL 패스 온데 테크닉트 뉴 땡큐 미터 아스터 에즈리 정고어 리치트 아웃 투풀 왕보 히 코든트 엘프 버퍼로 히즈 브라우즈 타이틀리 어폰 터칭 히즈 바디 에즈 이프 센싱 소미터 이승 에이 미터 이스즈 왕보 헤브 유빈 인 콘택트 리드 애니원 서스피셔스 디즈 패스트 퓨데이즈 모 웰 아이 센스 온 엑스터미터 일리 네거티브 앤 콜드 아우라 위 빈 유어 바디 시오미터 플레틀리 디퍼런트 프로미터 더 포지티브 에너지 유이 미터 이티드 비포어 왕보 사일런틀리 스웨티드 쿠드 이디덴 미터와이 미터 아스터 캠 센스 더 컬 옵션 오브 미터와이 바디 디스 이즈 트러블로 미터이 히 익스플레인드 유 미터 이웨스티 헤브 코터 콜드 디즈 패스트 퓨데이즈 나싱 투 워리 어바웃 디스 네거티브 아우라 이즈 나 라이크 아노르 미터 알 콜드 이즈 미터오 라이크 어디 미터 아닉 아우라 텔미터에 아니스틀리 헤브 유빈 러닝 쏘미터이 다크 아트 엘스웨어 유어 미터 아스터 후 억셉티드 유에즈 어디 사이플 우든트 데얼트 에스크 앤드 유 슈드 비 그레이트 풀 포 댄 와이 디드 유 디 서베 앤 런 아더 싱즈 히 스포크 업 아이 디덴트 노티스 유 러닝 애니싱 프로미터 아더즈 벗 유 미터 ust 리미터 이미터 비어 유 미터 ust 네버 데블 인 다크 아트 도즈 싱즈 온리 브링 디스트럭션 투 후 미터 언즈 테이크 오프 유어 클로우즈 엔드 아이엘엘 헬프 유익 스펠 더 네거티브 에너지 왕구 패닉드 테이크 오프 미터와이 클로우즈 히어 온라이트 스톱 웨이스팅 워즈 허리업 엔 헬프 미터이 리 정고 오겐 SAT 다운 크로스레그드 더욱 커싱 온 채널링 에너지 인트 왕 보즈바디 왕 보소프트 투 하이 미터 셀프 올도우 창화와 미터 아셜 아트 앞으로 파운드 아이 원더 이펙티브 더 테크닉 포 익스펠링 이빌 스피리츠 리얼리즈 리 정고 오 카욜션드 웬 리시빙 더 에너지 동트레 듀어 미터 인드 원더 워 유 미터 아이트 익스피어리언스 어 컬티베이션 디비에이션 왕보 나디드 리프레이닝 프로미터 퍼 더 소츠 에즈리 정고 오 트랜스미터 이티드 에너지 쭈왕보 서든니 히즈 아이즈와 이든 드 앤드 왕 보즈바디 리액티드 바이올런틀리 더 바이러스 위딘 하이 미터 베카 미터이 에지테이티드 어팩팅 왕 보즈미터 엔탈 스테이트 리정고 오 샤우티드 아이 미터 유식 미터와이 바이털 에너지 2 익스펠 더 네거티브 에너지 위딘 더 클래쉬 비트윈 더 투 에너지즈 미터 에이와이 코즈 디스코미터 포트 인드오이 퍼플렉스트 리정고 오소트 디스 네거티브 에너지 이즈 카이트 시니스터 잇시미터 에스 2 헤브 오리지네이티드 위딘 왕보즈 바디 시오미터 플래틀리 익스펠링 잇 미터 아이트 하미터 하이 미터 2 디스 미터 유씨에이치 왕보 콘티뉴드 투 스크리미터 인세선틀리 엔드리 정고 오세드 인디오이 아이 미터 다이렉틀리 트랜스미터 이팅 바이털 에너지 투 유 더 골든 바이털 에너지 워즈 다이렉틀리 트랜스미터 이티드 인투 하이 미터 엔드 왕보 소든니 펠트 시오미터 포터블 필링 에즈 이프 소미터 이싱 헤드 빈 언블락트 인 히즈 바디 리프레싱 히즈 스피릿 메스터즈 바이털 에너지 미터 엔드 파워풀 포스 그레쥬얼리 엔터링 미터 와이 바디 버트 이터젠트 오버라이드 더 이네런트 스트랜스 위딩 미터 이 인스테드 이타 미터 온 아이즈 위드 이 미터 에이킹 미터 이 필 미터 와이 온 스트랜스 인크리싱 더 시스트 미터 서든니 스포크 컨그레츌레이션즈 투 더 플레이어 포 어카이어링 어 뉴 스킬 더 타이카이 바이털 에너지 해즈 인크리스트 어질리티 스키 미터 인하 바이텐 포인트 인크리스트 미터 엔탈 스트랜스 바이텐 포인트 디스 테크닉 이즈 더 파운데이션 오브 올타이카 스킬즈 인헌싱 더 프레티셔너즈 피지켈리티 커런틀리 앱 레벨 원 더 넥스트 업그레이드 리콰이어즈 더 유즈 오브 더 타이카이 스킬 백 티미터 이즈 왕 보즈 커런트 업트리뷰트 포인트 스트랜스 50 플러스 13 어질리티 52 플러스 105 STA 미터 인하 65 플러스 1미터 엔탈 스트랭스 55 플러스 1점 왕보 펠트 조이어스 IVE 개인드 어 뉴 스케일 리드아웃 doing anything after a while of 트랜스미터 이팅 바이털 에너지 리정고어 브리싱 heavily 위드드룩 히즈 엔드 왕보 어리들 턴드 히즈 엔드 앤에스크트 마스터 아유 허트 프로미터 트랜스미터 이팅 바이털 에너지 투미터 이 라이크 디스 리정고어 리플라이드 아이 미터 피네 아이 온리 트랜스미터 이티드 에이에스 미터 올 포션 오브 미터 와이 바이털 에너지 소 아이 미터 어 비트 타이어드 이프 더 네거티브 에너지 인 유어바디 이즈트 딜트 위드 브라펄리 이 코드 테이크 유어 라이프 번 나우 위드 미터 와이 바이털 에너지 프로텍팅 유 텍 네거티브 에너지 원트 비에이블 투 인바드 유어바디 아이 헬프트 유언 블락 더 메스터 잉 더 투메인 채널즈 마우 유 헤드 파이브 파츠 오브 미터 와이 인터널 스킬 하우쿠드 유 테이크 아우에이 미터 와이 파워 미터 와이 디사이플 캔 유 리턴 잇 나우 왕보 류인 히즈 하트 디스 바이러스 원트 테이크 히즈 라이프 옛 이츠 테이큰 쓰리 쿼터즈 오브 더 미터 에스터즈 스트렝스 위치 미터에 익즈 하이 미터 필베리 아셔 미터 헤드 리 정고 오브 척클드 영 미터 언 돈트 비 투 숏트 이븐 이프 유 헤브 쓰리 쿼터즈 오브 더 미터 에스터즈 스트렝스 유어 인터널 에너지 스킬 레그즈 파 비하인드 몰오버 이프 더 미터 아스터 헤드 억셉티드 유에즈 어 디사이플 펜 히 미터 ust 테이크 케어 오드 유 아더 아이즈 후일 이네리트 더 미터 에스터즈 스킬즈 왕보 더 미터 아스터 더 진트에 지테이트 투 패스 온 히즈 스킬즈 투 유 버키즈 어프레이드 유일 스트레이 오픱 더 패스 더 미터 아스터 온린 이즈 유투 스트라이브 하더 인 더 퓨처 리미터 이미터 비어 나 투 겟 인발브드 인 애니 이빌 프랙티시즈 리미터 이미터 비어 이빌 왕보 워즈 디플리미터 오브 더 바이 더 미터 에스터즈 워즈 인디드 더 미터 에스터즈 워즈 아나트 인 페인 미팅 서치어 국 미터 아스터 왕보 힐즈 에즈 이프 에즈 세이브드 더 인타이얼 갤럭시 인 히즈 패스 트라이프 위드 티얼스 인 히즈 아이즈 왕보 에스크트 마스터 신스 유 싱크 오브 미터 이 디스 웨이 하우 슈드 아이 리페이 유 세잉 디스 히 체인지드 히즈 파스처 투 크롤 온 올 포즈 라이크 어독 엔드 소울 미터 엔을 와이 다우드 마스터 레스터 쉬어드 아이 윌 오레이즈 리 미터 이 미터 비어 유어 티칭즈 네버 인게이징 인 애니 이빌 오어 허레티칼 프렙티시즈 왕보 윌 팔로우 더 패스 오브 트루 컬티베이션 리 정고 온 아디드 위드 세티스팩션 베리 굿 인 더 퓨처 윌 스터디 차이니즈 리터 아셜 아트 투게더 스트라이빙 투 리치 하이어 리얼미터 에스 예스 유 미터 요에스티 나 디사 포인트 더 애터치 오브 유어 티처즈 가이덴스 리 정고 온 서든니 글랜스트 투더 사이드 앤 세드 왕보 아이싱크 위슈드리브 히어 나우 에티스 미터 오미터 엔트 도즈니어바이 루프트 에터 미터 아스터 앤 디사이플 듀오 라이크 데이 워 스트레인지 크리처스 헤이 왓다 유 투두잉 스트리핑 오프 클로우즈 앤 에프 아이엘 미터 아이엔지 비디오즈 인 브로드 데이라이트 오브 유 헤브 소미터이 피큘리어 하비즈 하하 하하 쉿드 윗 컨티뉴 아어 컬티베이션 언더 서치 서쿠미터 스텐시즈 오브 코스 랩즈 고 투 더 미터 에스터즈 하우스 웨어 노안 위엘 디스토버스 어폰 어라이빙 앱 더 미터 에스터즈 하우스 왕보 리얼라이즈트 대키 헤드 서치 온 아이 미터 포징 프레젠스 더 인테리어 워즈 데커레이티드 인 어 클래시컬 스타일 나딕 스트레버건트 더 더 밸류 오브 서치어 가든 라이크 프로퍼티 워즈 엣 리스트 세브럴 헌드레드 미터 일리언 더 미터 아스터 헤드 러니드 미터 아셜 아트 신스 차일드우드 서브드 인 더 미터 일리트리 웬영 파티시페이티드 인 더어즈 어게인스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앤 인디아 어치브드 크레이트 피츠 앤 레이터 서브드 에즈 에이 클로우즈 보디가드 투 아이 미터 포턴트 피규어즈 히 유즈 트 히즈 세이빙즈 투 바이디스 하우스 버티스파이트 이츠 그랜저 이 넵트 애니 서번츠 더 미터 아스터 익스플레인드 아이 미터 낫 유즈 트 투 헤빙 아더지 서브미터이 애프터 미터와이 와이프 패스트 아웨이 엔드 미터와이 칠드런 미터 오브 드 아웃 아이 아이 밀리미터 여스트 미터 이elf 인 패싱 온 미터와이 스킬즈 아이 스패드 미터 오티 미터이 인터 아포칼립스 인터 아포칼립스 땐 인 리얼리티 바이 포커싱 온 디즈 스킬즈 듀어링 디스티 미터이 아이 캔 컬티베이트 인 더 아포칼립스 와일 인 더 리얼 월드 아이 프라그러스 래피들리 앱 더 에스 에이 미터이 티 미터이 아웨어 대 컨티뉴인 라이크 디스 미터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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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 페스터 텐 아더즈 와일 아더즈 익스피어리언스 원 데이 아이브이 얼레디 라이브드 스루 세븐 데이즈 와일 아더즈 라이브 포 텐 이어즈 아이브이 라이브드 포 투엔티 와일 왕보 워즈 로스트 인 히츠 소츠 어서든 슬랩 브루트 아이 미터 백투 리얼리티 헤이 키드 스넷 아웃 오브잇 와다 유 데이 드레어 미터 아이 엔지 어바웃 에이 미터 아셜 아티스트 슈드 헤브어 클리어 미터 인드 나우 랩즈 컨티뉴 히즈 트레이너 세드 스턴니 왕보 에스미터 일렬드 인 리스폰스 엔드 티미터 에이 시미터 에드 투 패스이다운 노티스 리터닝 투 히즈 미터 엔션 히 헐드 싱하 어즈 보이스 프로미터 더폰 아이브이 딜리버드 더 아이티 미터 에스 유에스크트 포 투 더 베이스 미터 엔트 오브 유어하우스 예 아이브이 신 더 미터 버트 위드 디즈틴 클로우즈 이번 도우 데이 캔 위드 스탠드 비스터 바이츌 캔데이 리얼리 위드 스탠드 블리츠 싱하 에퍼미터 에드 오브 코스 올드 오브 디스 이즈 스틸 언 인터널 리서치 레버러토리 인더 프랙티클 시오미터베트 오브 미터여서 내리지 위브 어치브드 엑스터미터 일리 굿 익스페리미터 엔탈 리쩀츠 와일 겟팅 샷 일스틸 허트 이 시그니피컨틀리 리두시즈 더 첸시즈 오브 라이프 쓰레트닝 운스 이 투 콰이트 비트 오브 에퍼트 투 이스테블리슈디즈 커넥션지 소 돈 트레티스 인포미터에이션 리크 왕보 리플라이드 소 디스 아웃핏 이즈 리얼리 아이 미터 프레시브 유 네버 디서 포인트 땡스 버디 오 아이 저스트 에스크트 포 블랙프루프 피클 앤 유 브루트 서치 에이 미터 어시브 원 이즈 디스 에이 미터 일리트리 피클 시 미터에서 비트 익스트레버건트 이즈트 잇 모 잇츠 포 세이프티 태얼즈 나싱 베터 땐 원 에이 알 미터 오드 피클 포 블립 프로텍션 아이엘 엘 헤드 아웃 나우 윌 미터 이팀 나이 미터 던 온라이트 아이엘 엘 엘 웨이트 포 유 투 피니 쉬어 테스크 엔드 갠 윌 딜 위드 터리 에프 에이 미터 아이엘 아이 투게더 왕보 미터 어터드 에즈 위 피키드 피즈폰 퍼스트 세티 스파이 더 헝거 갠 딜 위드 더 포스트 어파컬립틱 월드 에버 신스팅 임팩티드 바이 더 바이러스 히즈 크레이빙 주 헤드 백코미터이 에브나 미터 엘리 테러 파임 히즈 에스티 오미터 ACH 어 보토미터레스 피트 대쿠드 네버비 필드 와츠 미터 어 프라이트닝 이즈덱 나우 히우시 미터 에드 트레브 베코미터 이 라이크 어 비스터 랠리싱 더 센트 오브 프레쉬 블러드 예포 나우 히쿠드 온리 세틀 포 스페셜리 프리페어드 제펜 이즈 비프 호핑 잇 쿠드 테미터 보레럴리 세티 스파이 히즈 아더 크레이빙 주 리터닝 투 더 포스트 어파컬립틱 월드 왕보 스테트 아웃 오브 히즐 아지 슬프 터로 미터 어나운싱 헬로우 에브리바디 아이 미터 백 인 리스폰스 히워즈 미터 이티 위드 사일런트 스페이스 리빙 왕보 스테틀드 웨어 이즈 에브리원 데이 우드 유주얼리 그리트 미터 이 어폰 미터 아이 리턴 소 미터 이승 미터 요에스티 비롱 아 데얼즈 어레터 히어 포에프스 데이 래프트 익 포미터 이 이시 미터 S2 비 프로미터 사우에 이 록스라이크 슈미터 에이와이 헤브 포기븐 미터 이 왕보 오픈드 더 레터 앤 리드 얼라우드 디어 왕 바이더 티미터 이 유 리드 디스 윌 헤브 얼레디레프트 이더젠트 인텐셔널 투리브 유 비하인드 버그 인 카운터드 더 오거노이즈드 후 미터 온 미터 일리트리 데이 시 오미터 이 프로미터 더 세이프 존 엔드의 오브젝티브 이제 투리 로케이트 서바이버즈 투 세이프티 퍼로인 히즈 브라우즈 왕보 미터 어터드 세이프 존 데츠나 데어 위워어 아이 미터 아이엔지 프로 왠데어 티미터 워즈 온 더 웨이 히어 데이 디스커버드 어스 데이 디미터 엔디드 위조인 더 미터인 미터 오빙 투 더 세이프 존 위 리퓨즈드 웨이팅 포 유 소 오피서 미아 디클라인드 데어 리퀘스터 하워버 데이 인 시스티드 두에 투 더 리슨트 서지 인 조미터 비아이 액티비티 웨이팅 히어 워즈 노롱어 세이프 데이 포 셔블리 툭 어스 이스페셜리 데어 슈퍼리어즈 후 워 엑스터미터 일리 에이다미터 엔트 위 쿠든트 리스크 엑스포제인 아오 에이 알미터 에드 스트렝스 소이 쿠든트 컨퍼런트 터미터 위 헤드노 초이스 버트 시오미터 플라이 이프 유리드 디스 플리즈 시오미터이 파인드 어스 아이 밀리미터 에디어 틀리 더 티미터 이즈 에딩 투 어즈 난상 위드로브 사오예 왕보세터 레터타운 엔스텍트 아웃 온 투 더 발코니 난상 허 이프 데이 브로트 비클 데이 미터 ust 비 캐칭 업 퀴클리 사오예 오피서 리아 ILL 캐치업 투 보스 오브 유순 아웃사이드 온 더 스트리츠 더루미터 비 엘리 오번 엔진 에코드 코징 더니어바이조미터 바이즈 투 턴 데어 헤즈 왕보미터 아웃티드 오라지 미터 오토사이클 할팅인 프런트 오브 어그룹 오브 조미터 바이즈 올드 오더 노이즈 어트렉츠 미터 애니 조미터 바이즈 이시 미터 에스 데이 센스 더 파워 오브 더 조미터 비 아이 킹 위딩 더 미터 소 데이 데얼 난 어프로치 왕보 샤우티드 시오 미터이 히어 애니웨이 아이니드 투 헌트 미터 오 조미터 바이즈 투 레벨 업 미터 아이 스킬즈 위드 데드 어 조미터 비 아이 스프린티드 투어 하이 미터 앤 인크레더블 스피드 쇼윙 데드 파워풀 조미터 바이즈 투 레벨 업 미터 아이 스킬즈 위드 데드 어 조미터 비 아이 스프린티드 투어즈 하이 미터 앤 인크레더블 스피드 쇼윙 데드 이븐 파워풀 조미터 바이즈 워 윌링 투 아가제 하이 미터 인 배틀 왕보 아이 미터 에드 히즈건 테이킹 다운 더 어프로칭 조미터 비 아이 위드 프레시전 딜링 위드 디스 그룹 워즈 에즈 이지 에즈 토닝 히즈 엔드 애프터 워드 왕보 미터 언 위버드 더 비클 어롱 더 로드 어라이빙 액 더 미터 일리터 리즈 게더링 에리어 빛절런스 서라운디드 더 피어리 미터 에터 인사이드 더 게더링 에리어 피플 라인드 업 투 리시 브런치 좌우 유지 그룹 강그리 게이티드 투게더 채팅 해필리 조아앤 패드 초아케 와일 리게이브 어 TH 미터 BS 어플 에이징 초아케 이즈 에이 미터 에이징 유지트 투 비 피키법 나우 잇츠 에브리띵 소열 에브리원 슈드런 프로미터 초아케 초아낸 사이드 아이아 아이 올소우 원트 투 잇웰 버테이 기브 쏘리틀 파리지 베얼리 인업 투필미터 이업 초아버 글랜스트에 초아케 휘스퍼링 투 초아낸 헤이 돈트 스포일 더 키즈 더 나이스틸리 미터 이미터 비어 더 데이즈 위드 보 오래지 헤빙 미터에 투 잇츠 에스에이치에이 디스 프레트 톡스 투라우드 어플에이드 아더즈 원트 노요 위헤드 미터에 데브리데이 사우레인 오피서 미아 톡 턴즈 스피킹 초아낸 홀드팩 위아 인 더 티미터 나우 이 파워 스택 파일 이즈 익스포즈드 위 돈트 노우 하우일 비 트리티드 캐릭 푸드 인 더 아포칼립스 이즈 베리 던저러스 초아낸 리스트레인 유 셀프 리얼라이징 히 미터 아이트 에프 초아낸 리플라이드 아이 미터 쏘리 아이 슈든트 헤브 액티드 라이크 택 시팅 비사이드 초아낸 랴오루 노티스트 히즈 리액션 엔더지트 하이 미터 위드 어 소시지 초아낸 워즈 서프라이즈드 디스 이즈트 소시지 디던트 왕 기브 디스 투어석 퓨대 이즈 어고 와이 이즈 인 스틸 히어 랴오루 익스플레인드 빅 주 더 친트 잇 소히 개이브 이 투미터 이 라우드 애쉬어 스틸 크로잉 이즈 포유 초아낸 릭트 히즈 립스 테이킹 더 소시지 하우 캔 아이 비 에스에이치에이 미터 일리스 라이크 디스 아이원트 이딧 키브 입투 초아케 히즈 영거댄 미터이 초아바우티지트 오 리틀 초아낸 해즈 체인지드 헐어 아이 미터 웬즈 라이트 엔드 미터 온 하우 쿠데이 위컨 오버 어리틀 헌거 리가딩 초아낸 지스텐스 테이킹 푸드 프로미터 어차일드 왓카인드 오브 미터 온 더즈 댓 미터 에이케이 유 에이케이 유 에스에이치에이 미터 애플 초아앤패티드 초아 케이즈 에드 에스미터 아일링 땐 초아케 이덕 아더와이즈 땡크 초아 낸 퀵클리 초아케 필리톡 더 소시지 땡킹 초아낸 택츠라이트 디스 이즈 하우 에이 미터 온 슈드 에트 사우에 체인지드 더 서브젝트 액추얼리 프로미터 미터와이 옵저베이션 오버 더 패스트 퓨데이즈 디즈 솔저즈 아 올소 베리 컨선드 케이즈 초아ША 데이 스틸 So you can give the laptop a food to, the meter, that you agreed, saying, I also agree, the meter elite is for the people, if they don't eat well, where will they find the strength to, fight the job of eyes, if everyone agrees, so and I will go give rise to, the meter, mean while, the ocean, essay after desk writing, there are still meter any, things to do next, record, intelligence, and the list of pollen, soldiers, so meter a one, approached and placed, a ball of tin paris, on the table, captain, you haven't, rested, or you eat on anything, since last, night, here's so meter a food for energy, after you finish, eating, quick click at so meter a rest, don't overwork yourself, the ocean, not it rightly, picking up the ball of tin paris, all right, it's meter a body, I know it, well, thank you for the paris, although I meter a bit tired, seeing this crossed, I'm not meter yes, I really, can't, close meter a eyes, I don't understand why, the joe meter by, head back o meter a, so aggressive, lately, since we started, we've lost meter 5-20 soldiers, all the sacrificing, for the people, is our responsibility, the intelligence, isn't reliable, or otherwise, we, wouldn't have, lost so meter any, see o meter as, so and police officer, we are approached, same, officers, we have so meter a sing, to offer, seeing everyone, not having enough to, eat like this, we have a little height, rise, to give away to everyone, inside, there's also so meter a tried, provisions, please take the provisions, please take the meter, 30 meter, meter a meter, bus, surprised, pointed and said, captain, look, it's nice, so and asked, did you find these provisions, yourselves, yes, captain, we noticed that meter oasty people, have already shared, there provisions, with each other, so we brought these for you, there isn't meter uch food, here, for for better or us, we can't have meter for literally, solve the problem meter, please take the meter, 30 meter meter a meter beer, replied, the ocean raised his end to stop the meter, same, thank you, for your kindness, but we can't accept these things, police officer via, surprised, asked, why not, it's not easy, for you to find provisions, let alone, us, being, meter a little, personal, we can't take things, from meter civilians, even if we are hungry, we still have the duty to, protect everyone's safety, that's our meter mission, sergeant elio, give the rice, back to the meter, we are, meter a little, personal, hearing this, sergeant elio, reluctantly, returned the back of rice, to, 4, 5, 2, same, miss, you've heard it too, please take, the rice, back, police officer, mia, nadid, indeed, we didn't think, meter uch about it, but we still have everyone, can't accept these provisions, while everyone was agitating, on the other side, a sinister, looking figure glared in there, direction, meter otering, da meter and it, it's rice, and such a large, back at that, at the cathering sput, a group of who drew meter as a gathered playing cause, ha ha, take it easy, sweet art, for of a kind, isn't that sweet, you're gonna lose, all of you, even, if the three of you can, of a gainst meter e, you won't stand a chance, ha ha, the guy in the green, shirt, sitting near by flattered, big brother, you're really good, the guy in the red shirt who, lost it over earlier, exclamation, big brother, there's so meter, it's in going on, very touch, are you meter bled, what's the first about, can't you see I meter playing cause, anyway, just now I noticed today, had a lot of food in their hands, what's up with that, let's go, guys, follow meter e, officer via pro meter this side said, actually, I used to be just like you, all serving as a police, officer, for the people, it's see meter as every one's meter ision, is the same meter e, turns out, buffing so generous, with all this food, it's not related to our profession, you guys are truly generous, take this food, and distribute it to the people, Dave worked hard together it, who knows what day meter it, have to go, through, later, so, on bf of the people, I thank you, sergeant liu, will take charge, of the food, can distribute it to everyone, sergeant liu chuckled, and just as we, received, oh, back of rice, pro meter so we, the gangsters, noticed I meter, that I was right indeed, no wonder the paris, this meter warning, was so utterly, they are hiding it all, for, the meter selves, what kind of public service is that, you guys have been hoarding, all, the rice, for, you selves, sergeant liu, shouted, what basis do you have to say that, we haven't had, anything to it, for a long time meter e, so everyone, can have, you haven't had, anything to it, what's in the pack, you are holding, third, moreover, why, are you holding on to, the food, instead, of giving it to the people, it should be given to us, to distribute to the people, the group of subordinates, 카이 미터에드인, exactly, if you guys, it is all, then, we'll have nothing left to, it, it's not fair, opi 서비아 미터 어퍼드, this guy is trying to start every one of, if we don't shot, 하이 미터, he'll easily sway others, 자우 시행세드 소울 미터 엔엘아이, it's not easy to shot, 하이 미터 업, 사우에 스노티드 위드 인디그네이션, I hate 도즈 유즈레스 긴 스터즈, she couldn't help but throw, 허 컨실드 건, 앤 샤우트, mind your own 비즈니스, 위드 더 라이스, 후, you want to give it to is your 비즈니스, when it's your 미터 is to you guys, talking nonsense and forcing us, I'll shoot you dead, right, now, 사전트 엘라이유, was taken or back, 서프라이즈드 dead, 사우에, 헤드, 어웨폰 온 더, the other gang leader wasn't want to stay quiet, 이더, 오, 유독, still using, 어건, to threaten 미터이, 난 오브 미터와이 가이즈, 캐리 웹펀지, 비사이드 하이 미터, 히즈 크로니즈, 아이 밀리미터에 디어틀리, 브랜디 쉽트 데어 콜드 웹펀지, 스트라이킹 어레더, 인티미터의 데이팅 포즈, 위헤드, 플랜티 오브 폭스, 여, 리틀 레이디, 하우 미터 애니, 블립츠 두 유어 토이 건, 홀드, 이프 유 대얼, 고어 헤드 앤 슈터 소울, 랩츠 시, 하우 유 익스플레인덱 투, 유어 슈퍼리어즈, 유 싱크 유오든트 대얼, 유 헤드, 플랜티 오브 블립츠, 슈트 미터의 퍼스트, 사우 예워즈 어바웃, 투, 레토르트 앤, 자오시엔, 프레스트 업, 핸드 다운 젠틀리, 푸 더 건 다운, 걸, 랩 미터의 핸들 디스, 유어 타이트 라이트, 이프 유어 헤드 이즈 에지 하드, 에지 유 세이, 유 캔 고 아웃, 앤 슈트 에지 라우드, 에지 유 원트, 버트 아이 베트, 유 헤브 더 오빌리티 투, 프로텍트, 더 푸드 저 스트라이크 워스, 타이트 포인티드 앤, 이즈 온 페이스 앤 새드, 어바웃 앤, 외드 미터의 헤드, 이즈 하드 워넛, 유 캔 트라이 키싱 미터의 앤 파인드 아웃, 인사이드, 히 처클드, 하하, 디스 걸, 이프 일 원트 포 더 스카운, 허, 페이스, 슈드 비 어리얼 뷰티, 히즈 크로니즈, 아이 밀리미터의 디어틀리, 에코드 위드, 래프터, 대츠라이트, 오피서, 저스트 기브 허, 어 키스 앤 유 엘 렛이, 스톱 블레버링, 렛츠 씨, 이프 유 가이즈, 시오미터의 아웃, 오브 디스, 인텍트, 디즈, 스카운드롤, 히어, 아웃, 파크 앤 노바이트, 렛츠 씨, 이프 유일, 액츄얼리 슈트 어스 데드, 오피서 미아 소프트 리, 어드바이즈드 사오에, 스테이 칼로리미터, 사오에, 렛터 오피서 핸들 디스, 위브 신, 디스, 디아 에이 미터에이, 비포어, 디즈 렛 크리스 풀자 포킹 더 베어게인, 렛츠 저스트 식백 앤 엔조이, 더 써, 에즈 순 에즈 더 파이트 브로크 아웃, 온 디스 사이드, 에브리 원, 캐더드 어라운드 투하치, 자오 시엔 스포크 업, 이프 유아 소 캄 피던트, 와이 돈 트위 세틀 디스, 위드, 어, 리틀, 시오미터 퍼티션, 투, 시, 후즈 베터에, 프로텍팅 더 푸드, 인스테드 오브 콜링, 포어 파이트, 우든트 댄 미터 에이 케이, 피플 렛프, 앱 미터에, 포, 블링, 오 미터엔, 유 돈트 헤브 투, 트리트 미터에, 라이크 아오 미터엔, 렛츠 세틀 디스, 위드 아웃에 펀지, 미터 아노 에이 미터 아노, 후에버 낙스 디아더 다운, 퍼스트 캔, 킵 더 라이스, 페어 앤 스퀘어, 타이투어즈 테이큰 어댓, 이즈 리얼리 대시 미터 피엘리, 히 처클드 인워들리, 에에, 어, 레슬링 미터에 치, 이즈트 댄, 어, 비트, 리스키, 포 미터에, 버티, if I lose, wouldn't it be a huge, 로스 오브 페이스, while he hesitated, 원 오브 히즈 블론 드 헤어드, 크론 이즈, 치어드, 보스, 고포, it, what are you, 어프레이드 오브, with you, I meter 포징, 프레젠스, 노킹어 다운, 윌비 에즈 이즈, 에즈 파이, 텐터 푸드 윌비, 아오스, 타이투 판다드 포, 에이 미터, 오 미터 엔트 엔댄 어그리드, 온라이트, 렛츠 래슬, 버티, 도돈트 시오 미터 플레인, 레이터, if, I don't hold back, if you get hurt, I ll, 어플라이, 소미터 이, 미터 에디신, with that, 히 익스텐티드 히즈 엔드, 투어즈, 자오, 시엔, 그즈, 체스트, 자오 시엔, 린드 투, 더 사이드 투 이베이드, 제빙어, 엘보, 스트레이트 인투, 타이힙투스, 에스티오 미터, 에이 시에이치, 코징 하이 미터 투, 크라이아웃, 인, 페인, 나 스톱핀데어, 자오 시엔, 그래브드 타이힙투스 에이 알미터, 유싱허 소울더, 에즈레버리지 투 포스털리스 록, 하이 미터 투, 더 그라운드 위드 어라우드 떠드, 타이투, 위드 블러드 우징, 프로미터 히즈 미터 하우스, 크론드 인페인, 아우치, 이 터치 쏘미터 유시에이치, 더 영거 미터이 미터 버스 워, 에이 미터에 이즈트, 엔 익스클라미터 헤드, 이즈 디스 쏘미터이, 카인드 오브 레전드리 테크닉, 아이쿠든트 이븐 시, 더 미터 오브즈 클리어리, 사오레인 오피서, 미아, 익스클라미터 헤드, 익사이티들리, 와우, 택워즈 에이 미터 에이징, 자오, 유아이프트, 더 미터 아웃, 시오미터 플래틀리, 사전트 에라이 유, 위드 어피어플 익스프레션, 펠트 워칠 다운, 히즈 스파인, 저스트 바이와칭, 히에스트 에이 밀리미터 어레드, 인 에이디미터 이레이션, 더 스킬즈 오브 더 티미터 리더, 아스틸, 에자이 미터 프레시브, 에제에거, 자오 시행세드, 아이노에 브리원 해즈 빈, 쓰루, 어라 네이틀리, 낫 빙 에이블 투 잇 프라퍼리, 필링, 소 미터이, 리젠트 미터 엔트, 아오 미터이션 이즈 투 서브 더 피플, 버트 이프 이븐, 더 미터 오에스티, 베이직 트러스트, 캐나 비 기븐 투 어스, 온리, 디서포인트 미터 엔트, 리미터 아인즈, 위드 더 미터 일리트리, 아이오프 에브리원, 언더스탄 자오 포지션, 위리 인슈어, 에브리원 이즈 세이플리, 에스코어티드 투, 더 게더링 포인트, 덱츠 옳라이 헤브 투 세이, 플리즈 싱크 어바웃, 이워셀브즈, 애프터 피니싱 허 스피치, 자오 시행, 턴더웨이, 사오에 룩텍, 허이드 스파클링, 아이즈 엔세드, 와우, 캡틴 자오, 유어소쿨, 유 낙트 데까이 아웃, 위드 저스트, 원, 미터 오 브이, 캡 유키치 미터이, 미하루 윤 젠틀리, 리미터 인디드, 사오에, 캡틴 자오, 해즈 트레스티드, 더 어롱, 티미터이, 렛츠 낫 보더 허, 윌 톡 투 허, 에프터 쉬즈 레스티드, 이프 아이 미터나 미터 이스터컨, 보스, 오브 유, 아, 콰이트, 스킬트, 자오 시행, 퀵클리 리스판디드, 아이 원더, 하우 주 우드 라이크 투, 비, 에드레스트, 유어 구한 사오에, 앤 유 캔 저스트 콜 미터이, 사오에, 와일, 아이 에이 미터 미하루 윤, 앱 나잇, 니어 더 브릿지, 에이 미터 유테티드 프로그, 워즈, 스탠딩 페이싱, 쓰리, 아더, 조미터바이즈, 디즈 조미터바이즈, 워, 티아리미터블링 올로버, 더 프로그 오픈드, 이츠 미터하우스, 이츠 텅 타이틀리, 랩트 어라운드, 더 넥 오브, 더 조미터 비하이, 인 더 미터 이들, 텐닛 리치트 비하인드 이츠, 이츠 미터하우스, 이츠 텅 타이틀리, 랩트 어라운드, 더 넥 오브, 더 조미터 비하이, 인 더 미터 이들, 텐닛 리치트 비하인드 이츠, 백앤 풀드 아우더, 색 위치, 컨테인드 이츠 에그즈, 에즈터 색 워즈 브루트, 클로우즈 투, 티아 더 조미터 비하이, 이츠 오픈드, 이츠 레드 아이즈, 이츠 미터하우스, 와이든 드, 앤닛 피트, 에프 아이알 미터 리, 인 투 디, 조미터 비하이 이츠 넷, 에프터 와일, 더 미터 유테티드 프로그, 릴리즈드, 더 조미터 비하이, 더 조미터 비하이, 비겐 투 스웰 업, 백코미터 아이엔지 스터디어, 더 에그즈 올소 스텝 투, 더 바디 오브 디스 조미터 비하이, 투 컨트롤 it, 더 미터 유테티드 프로그, 그린드, 인세티 스펙션, 어, 칠링, 에스미터 아이엘리, 에 더 미터 일리트리 레퓨지, 온 더 루프탑, 오브 더 빌딩, 어 웨리 솔져 스트레치트 앤, 용드, 가드 듀티 이즈 이그 조스팅, 이프 아이 쿼드 저스트 에버어 히트 오브 시안, 랭 조 피우미터 나우, 데터드 비, 크레이트, 아 두 유 싱크, 버디, 유비에 튼 노미터 예스 이 가이즈, 아프라 버블리 록키, 이븐 라이스 이즈 스케어스 나우, 레설론, 오피 미터 엔드 시안, 랭, 오, 웰, 저스트 드레아미터 아이엔지, 비코즈 라이프 알라우즈 잇, 버디, 이프 잇, 워 투, 백코미터 이리얼리티, 왓 땐, 에덱 미터 오 미터 엔트, 어조미터 비아이, 어피어드 슬롤리 온 더 스트리트, 미터 에이킹 어 클레터 잉 노이즈, 디스 조미터 비아이, 워즈 피어스트, 쓰루, 더 헤드 바이어, 캔디, 나 배드, 에질 미터 오브즈, 콰이트 뷰티플, 가터세이, 히팅 더 미터 아크, 에브리티 미터이, 데츠 소미터 이싱, 인사이드 더 빌딩, 자오시엔, 워즈 레스팅, 웬 소미터에 원한, 인 샤우팅 라우드 리, 캡틴, 이미터 어전시 시추에이션, 대얼자 호워드 오브 조미터 바이즈, 시오미터 아이엔지, 디스 웨이, 피플 쿠든트 엘프 법, 패닉, 에 더, 사운드 오브 더, 샤우팅, 꽉, 에이, 호워드 오브, 조미터 바이즈 어프로칭, 위원트 다이, 윌 위, 플리즈 노, 아이돈트 원트 투 다이, 왓츄드 위드, 미아루 윤서스펙티드, 조미터 바이즈 어게인, 하우시 오미터이, 대이어 피어라이트 애프터 나이트 폴, 자오시엔, 엘리디터 데퓨티 티미터 리더, 엘라이유, 아우사이드 앤 에스크트, 왓츠 더 시추에이션 나우, 웬티드, 유 퍼스트 노티스, 리포트, 투 아우 캡틴, 위브 저스트 디텍티드, 이덴 나우, 이트 어프로칭, 더 퍼스트 디펜스 라인, 프로미터 언, 에어리얼 뷰, 하우 미터 애니, 조미터 바이즈, 아데어 아프로 미터 엘텔리, 이트 어프로칭, 더 퍼스트 디펜스 라인, 프로미터 언, 에어리얼 뷰, 하우 미터 애니, 조미터 바이즈, 아데어 아프로 미터 엘텔리, 에스티미터 엘티드 어라운드, 어 사우전, 데퓨티 티미터 리더, 엘라이유, 워저 스탄니 슈트, 왓, 에이사우전 오브 더 미터, 대츠 투 미터 애니, 자오시엔 인스트럭티드, 유리드, 티미터 에스 E&3, 프로텍트 더 서빌리언즈, 이베큐에이트 더 미터 투, 어나더 플레이스, 아이엘렐리드 티미터 엘투, 홀드, 더 라인 여, 데퓨티 티미터 리더, 엘라이유, 스튜드 업 투 시 오밀리미터 엔드, 에브리원 이베큐에이트, 팔로우 미터이, 돈트 개 세퍼레이티드 프로미터 더 그룹, 인사이드 더 크라우드, 디스커션즈 이럽티드, 왓츠 해프닝, 위 헤브 투, 리브 아워 호 미터 이에서 개인, 위 슈든트 워리 투, 미터 유치에이치, 애니웨이, 저스터, 팔로우 더 미터 일리트리, 아이 원더 하우 미터 애니, 영 피플, 윌 헤브 투, 세크리파이스, 디스, 티미터이, 타주는 모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는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둘러보았고, 사람들이 매우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대피가, 꽤나 일상적인 일이 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말했다. 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해? 진시족의 세력에 지배당하며, 도시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보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나은 선택일 것 같아. 랴, 외묘 경찰과 샤오 위에 오는 게 아니야. 그들은 다른 군인들을 도와, 좀비의 진격을 막겠다고 남았다고 했어. 타주는 놀라서 말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 그들이 남아있다면, 나야말로 있어야 하지. 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들은 아마 스스로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게다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 또 가까워질 수 있을 거고, 밖에 방어선에서, 자오샹이 지휘하고 있었다. 좀비가 방어벽을 뚫라이 밀리미터에 디어틀리, 즉시 쏴, 탄약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 갈색 머리에 사람이 답했다. 예, 대장님, 좀비들이 울타리를 넘기 시작했고, 안으로 몰래 들어오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사격을 시작했고, 갈색 머리에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좀비를 쏘기 전에 정확히 조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오샹은 조용히 관찰하며 말했다. 우리가 충분한 탄약이 있는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피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 그 후에 우리는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어. 좀비 쪽에서는 변종 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오샹은 즉시 경고했다. 모두 주의하세요. 좀비 때에서 초급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좀비 무리 안에는 크고 매력적인 몸체를 가진 몇몇 표본이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다른 변형된 두꺼비에 의해 이식된 변형된 두꺼비의 뽀족한 물집이 두드러져 있었다. 한 좀비가 기세를 다잡기 위해 운쿠리고, 앞으로 뛰어들어 총알이 날아오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철조망에 부딪혔다. 군인들은 강한 충격으로 철망이 부서졌고, 총알은 소용없다. 당황하지 말고 집중해서 저것에 대한 화력을 막 치워라. 머리가 아니라 몸의 살덩어리를 겨냥해라고 외쳤다. 다른 한쪽에서도 구멍이 발생했다. 한 군인이 변형된 존재에게 무력화되었고, 다른 좀비들이 그를 찢어먹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 개인의 비명은 메아리쳤고, 좀비 무리는 계속 쏟아져 들어왔다. 조상은 각자 자리에서 굳건히 서고, 초급 존재의 살덩어리를 겨냥해 총을 쏘라고 말했다. 그 순간 한 초급 존재가 조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조상을 잡으러 달려갔다. 그녀는 재빨리 피하여 땅에 넘어졌다. 그때 조상은 이 초급 존재들이 유난히 민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이 어렵다. 좀비가 팔을 내리치려는 순간, 한 차가 돌진하여 강하게 부딪히며, 초급 존재를 튕겨냈다. 차에서 내려온 샤오이에를 보고, 조상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샤오이에, 왜 돌아왔어? 여기 너무 위험해. 빨리 본진으로 돌아가. 우리는 도와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그냥 무시할 수 있어? 그 순간, 자오시앙은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경찰, 민중을 위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 그때 좀비대가 그들에게 돌진해왔다. 샤오이와 미아 경찰은 미친듯이 총을 쏘며 수많은 좀비를 처치했다. 자오시앙은 이를 목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샤오이, 그렇게 쏘는데 총알이 떨어질 걱정은 없어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탄약도 풍부해요. 자오시앙은 주변 상황을 관찰하며, 소리쳤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아. 후퇴하면서 쏘자. 알겠죠? 일행은 명령에 따르며 후퇴하면서 총을 쏘았고, 방어선이 좁아지며, 좀비대가 점차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화된 존재들이 돌진하는 모습을 보고, 자오시앙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짜증나! 강화된 존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좀비들도 계속 공격적일 거야? 파괴된 철제 울타리에서 포탄이 발사되며, 커다란 폭발음을 만들었다. 자오시앙은 놀라서 물었다. 이것은 중포인가? 누가 발사했지? 샤오이는 글랜스를 던지며, 즉시 누군지 알았다. 그녀는 미아 경찰을 향해 기쁜 얼굴로 말했다. 왕이 돌아왔어요. 미아 경찰은 약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한 차량이 천천히 다가왔다. 리우싱화가 왕보를 위해 준비한 그 차량이었다. 이리도 많은 좀비들이 감히 내 여자를 포위하다니, 너희 모두를 밟아줄 거야? 왕보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량이 앞으로 쏘아져 나가면서, 앞에 있는 좀비들을 짓밟았다. 그 순간, 두 개의 슈퍼클래스 존재가 나타나 차량을 막으려 했다. 왕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이 좀비는 거대하다. 좀비 왕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다. 광란의 슈퍼클래스 존재가, 차량에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다. 왕보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대로 계속 하다간, 언젠가는 차량이 그들에게 파괴될 거야? 우선 좀비 뇌파를 사용해 그들을 통제해보자.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자. 라고 말했다. 왕보는 가까운 슈퍼클래스 존재에게, 좀비 뇌파를 발사했다. 다리 아래에 펼쳐진 이미지에서, 두꺼비가 세 마리의 좀비에 변형된 두꺼비에 부풀어오른 체액을 주입하는 모습을 보았다. 왕보는 깨달았다. 이 좀비 왕 두꺼비가 이 좀비들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커지게 한 것 같아. 바깥에 두 존재가 차량을 뒤집으려, 힘을 주고 있었다. 왕보는 초조해졌다. 이 강화된 좀비들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차량이 곧 뒤집힐 것 같아. 그러다가 왕보는, 그들의 몸에 있는 살 덩어리 덩어리를 발견했다. 만약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그들의 몸에 있는 기생 생명체를 통제할 수 있을 거야. 왕보는 다시 한 번 그 덩어리에 좀비 뇌파를 발사했다. 그쪽에서 샤워 위에는 묘경이 도망치는 것을 보며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묘경씨 어디 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요. 거기 매우 위험해요. 묘경은 서둘러 대답했다. 왕보가 위험에 처했어. 내가 가서 그를 도와줄 거야? 미아 경관이 접근하자, 기괴한 장면이 펼쳐졌다. 두 개의 초급 존재가 차량을 들어올리는 중에, 갑자기 손을 내렸다. 미아 경관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왜 공격을 중단한 거지? 왕보는 소리쳤다. 다들 일어나. 다른 좀비들을 죽여. 두 개의 초급 존재는 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좀비들을 확살하기 시작했다. 캡틴,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동족을 공격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혼란스러운 동안, 빨리 처치합시다. 왕보는 차량의 속도를 높이며, 수평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이 열리고, 왕보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차에 타. 미아 경관, 기계총으로 좀비들을 쓸 수 있어. 미아 경관은 싫어하며, 고개를 돌렸다. 왕보는 망설였다. 아, 그녀가 아직 나에게 화가 나 있군. 여자는 원한을 잘 품는구나. 이후 미아 경관은, 그의 손을 잡고 차량에 올라탔다. 그녀의 표정은 냉담하며 물었다. 기계총은 어디에 있어? 왕보는 어색하게 위쪽을 가리켰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데 동의했지? 아무것도 대표하는 게 아니야. 돌아가면 사오에게,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할게. 왕보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좀비 무리는, 광란의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의 총기는, 이 무리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 그 순간, 강력한 관통 탄환이 뒤에서, 날아왔다. 자오샹은, 차량의 앞쪽을 바라보며, 놀라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여기 중억이라니, 예상하지 못했어. 중앙사령부의 증원인가? 이렇게 강력한 지원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저항할 수 있어. 왕보는, 다른 초급 존재를 다른 좀비 쪽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다른 좀비의 몸에, 있는 살덩어리를 움켜잡고, 힘껏 찢어버렸다. 손에 든 두꺼비는 몸부림쳤고, 다른 존재는, 압력을 가해, 그것을 부수었다. 통제를 잃은 초급 존재는, 땅에 쓰러져 죽었다. 좀비들은 이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본 자오샹은, 지도 좀비가 죽으니, 이 일반, 좀비들도, 당황해 도망친 것 같아. 이들이 지도자 때문에 모인 것일까? 라고 추측했다. 좀비들이 모두 도망친 후, 왕보는 다른 두 존재에게, 자기 자신의 살덩어리를 치며, 자살하라고 지시했다. 자오샹은 눈썹을 찌푸렸다. 왜 그 두 존재가 자살을 한 거지? 이건 전례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본부에 보고하자, 이때, 샤오이의 목소리가 자오샹의 주의를 끌었다. 왕, 내가 이렇게 빨리 너를 찾게 될 줄은 몰랐어. 왕보는 샤오이를 포옹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있으면, 너는 안심해도 돼? 샤오이,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 이전에, 미아 경관과 있었던 일, 내가 더는 말할 필요 없어. 미아 경관이 널 다 설명했으니까, 너희들은 진 가문의 약물에 영향을 받았던 것.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미아 경관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때 우리는 통제를 잃은 상태였어. 그러니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해. 왕보는, 미아 경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어? 미아 경관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감동적이네? 하지만 왠지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어. 왕, 내가 없었던 날들 동안, 내가 깊이 생각해봤어. 내 마음 속에 샤오이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분명히 내가 나와 미아를 다치게 했어. 그래서, 왕, 너는 미아 경관을 좋아하는 거니? 샤오이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하자, 왕보는 순간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언시워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샤오이,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마오 경관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마오 경관도 나에게 감정이 있어. 그러니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다면, 나는 그와의 공유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샤오이는, 그를 꼭 붙잡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마오 경관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마오 경관도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내 마음 속에 나를 두고 있다면, 저는 그와의 공유를 개의치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왕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샤오이, 너와 마오 경관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니야? 잠깐, 진정해. 만약 너가 나중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노는 더 커질 거야? 자오샹이 다가와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저는 기지 지역의 군인 자오샹입니다. 왕보는 돌아서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보입니다. 샤오이는 속삭였다. 왕, 좌우 대장. 그녀는 용감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을 배려해요. 왕보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아포칼립스에서 당신같이 강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죠. 만약 당신이 제때 나타나서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다면, 앉아서 이야기해봅시다. 왕보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내심 경계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들이 그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이것이, 아포칼립스에서, 자신의 금수집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은 잠시 후, 들어와 대화를 시작했다. 자오시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치게 예의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안 담당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제 의무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유능한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준비된 여러분 덕분에, 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오 대장,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집결 지점까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전히 집결 지점까지, 400km 이상 남았다고 추정합니다. 자오 대장, 집결 지점의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제가 모두와, 논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집결 지점은, 단순히 대형 기지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개의 주요 집결 지점이 있습니다. 상징, 칭탕, 중위안, 푸저우, 그리고, 위안아이, 각 지역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으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저희와 가장 가까운 집결 지점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푸저우이지만, 먼저 기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결 지점의 화력 지원 없이는, 푸저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기지로 모으는 것이고, 그런 다음 집결 지점에서, 사람들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네, 다음 예정된 픽업은, 6개월 후로, 매번 약 3만 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모두가 진정으로 안전한 날들을 살기 위해서는, 푸저우에 도달하는 방법뿐이구나. 자오 시행은 계속해서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의 기지는, 중앙허브만큼 요새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충분히 안전합니다. 중앙지역은 높은 벽뿐만 아니라, 24시간 경비원이 있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여,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거기서 10만 명을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안전구역으로, 빠르게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성들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면, 우리는 확실히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세력과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보의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최근 사건에 대해 묻는 줄 알았는데, 순간 무서웠다. 이동 중에 기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대편에서 자오 시행은, 왕보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왕보가 도착한 이후로, 그 좀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 게다가 그는, 이렇게 고급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그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왕보는 일어나서 미소 지었다. 자오 대장, 우리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밖에서 물품을 수집할 때, 찾은 코카콜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아니, 우리는 민간인에게서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물건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그냥 친구로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것은, 꽤 많은 귀중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마시는 것이 지겹습니다. 왕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코카콜라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자오 대장은 정말로 깨달음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군인입니다. 지금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에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부대장 리우는, 이쪽으로 다가오는 구역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환해지며, 차량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병사들은 즉시 왕보의 탱크 주위에 모여들어, 와, 이 탱크는, 정말 최고네? 얼마나 안전한지 봐. 이걸 운전할 수 있다면, 좀비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야? 이런 건, 아마 푸저우 기지에서만 찾을 수 있을걸? 이라고 외쳤다. 자오샹이 차량에서 나와 소개했다. 왕보, 이쪽은, 부대장, 리우야. 부대장 리우, 그는, 우리 팀의 가장 새로운 멤버인 왕보야. 내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이지? 이 장갑차 어디서 구했어? 왕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버려진 건설 현장에서 찾았어. 사용 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가져왔지? 어떤 작업장이, 이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 어디야? 나도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 나도 이런 장갑차 하나 가지고 싶어. 하하, 어느 곳에 두었는지 잊어버렸어. 부대장, 리우, 나를 곤란하게 하지마. 그런 곳은 많아. 아마 잊어버린 걸 거야? 하하, 그를 괴롭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궁금한 거야? 아, 내 친구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 나 저쪽으로 가볼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모두, 왕보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고, 빠르게 떠날 변명을 찾았다. 왕보가 떠난 후, 부대장 리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캡틴, 이 아이에 대해, 분명히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 이런 고품질 장비를 얻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 장갑차의 디자인은, 분명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야. 게다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이런 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그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는 좀비 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미 군대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만약 또 다른 대규모 좀비 때와 마주친다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어. 그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기지로 이끌 가능성이 있어. 나쁜 일이 아니지. 군중의 편에서 리와 샤오나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었다. 아, 하룻밤을 배고프라리 하니까,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샤오양과 샤오다오가 죽을 도와주러 갔어. 조금만 더 참아, 곧 먹을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언니가 너에게 나눠줄게. 리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죽며 끓은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 왕보는 언제 돌아와. 그는 어디 있지? 맞아. 뭐 어디 있니? 나는 닭다리 먹고 싶어. 샤오나니 질문을 마치자마자, 왕보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치며 말했다. 이에는 닭다리만 생각하네. 샤오나는 왕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외쳤다. 왕 닭다리. 아니, 왕. 너 없어도 많이 보고 싶었어. 다주가 기쁘게 말했다. 또, 너 돌아왔구나. 좋은 일이야. 너가 이렇게 오래 떠날 줄 몰랐어. 진짜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줄이야? 왕보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이번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어. 그들에게는 7일이 지나갔지만, 나에게는 단 하루처럼 느껴졌어. 현실에서의 시간 흐름과 종말에서의 시간 흐름이 달라. 이렇게 하면, 샤오이과 미아 경찰이 나보다 더 빨리 나이를 먹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도 내 마음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워. 바로 그 순간, 왕보가 근처의 사람들이 항상 그들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샤오난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이번에 나는 모두를 위해 좋은 것들을 가져왔어. 샤오난이 기다리며 물었다.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있어?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 모두 텐트로 들어가 왕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대면 미아오루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왕보는 급히 물었다. 미아오 경관은 어디 가세요? 나는 미아오루윤은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그냥 모두에게 말해줘요. 나는 샤오양과 다른 사람들이 죽을 끓이는 걸 보러 가요. 왕보는 미아오루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아오 경관, 왜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구세요? 당신이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쿨러를 들고 왕보는 텐트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쿨러를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왕보는 속삭였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없어질 거예요. 샤오양은 밖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난 샤오양과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부르러 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오래가지 않을 거고 녹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다주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물었다. 혹시 그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건가요? 또 아이스크림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건 마법이네요. 왕보는 웃으며 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쿨러는 헤어컨이 있어서 늦은 밤까지 식품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어요.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텐트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근처에 불량배들이 주목했다. 그 중 하나가 물었다. 사장님 왜 저 사람들이 텐트에 있죠? 티앱2는 코를 파면서 대답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집단 성행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미아오르 윤과 샤오커가 밥을 짓고 있었고 샤오양과 샤오바오는 모두에게 죽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린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몇몇 군인들을 모았다. 밤이 되자 왕보는 차량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자 드디어 쉴 수 있겠네요. 내 기억 속의 좀비들은 좀비왕 수준이 없겠지만 보통 좀비들을 강화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묘수는 없을까? 시스템에서 미션을 받은 지금 찾아서 없애야 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왕보가 아직 망설이고 있을 때 리아오르 윤이 다가와 말했다. 왕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왕보는 차 문을 열고 좋아 여기서 내릴게? 나를 두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다. 차 안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둘은 침묵 속에 남아있었고 왕보는 그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다. 침묵을 깰까 고민하던 찰라 뮤 우윤이 돌아서며 동시에 말했다. 먼저 말해. 뮤 경관이 먼저 말해. 공기가 다시 어색해졌다. 이렇게 하니까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 뮤 우윤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너의 침낭을 봤어. 차 안에서 잘 계획이야? 응. 나도 텐트가 좀 좁게 느껴져. 여기 자는 건 정말 추워. 게다가 우리는 텐트가 있어. 뮤 우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왕보는 갑자기 그녀를 입 맞췄다. 뮤 우윤은 눈을 크게 뜨고 저항하려 했으나 왕보를 밀어냈다. 안 돼.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왜 이러는 거지? 뮤 경관.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걸 나도 알아.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는 없어. 게다가 우리는 지금 무엇이야? 이미 그런 걸 했잖아. 그럼 이제는 뭐가 있는 거야? 뮤 우윤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럼 그게 뭐야? 설명해줘. 당신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그럴 수는 없어.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연인관계가 될 수 있겠어? 나는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길 바랐어.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 다 당신 때문이야. 내 모든 꿈을 깨버렸어. 왕보는 미야오룸윈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경찰관 미야오. 흥분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꿈을 방해하고 말이죠. 하지만 긴장을 풀어주세요. 시작은 불쾌했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인생의 남은 여정에서 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만족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과 샤오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두 분을 잘 보살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배경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를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의 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왕보는 잠시 머뭇거리며 시스템에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시간 여행 정체에 대해 어떻게 말하지? 위험한 걸까? 시스템은 대답했다. 플레이어는 사랑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체성이 미래를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말과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왕보는 절망에 차서 외쳤다. 그녀는 이미 내 것이야?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어. 시스템은 말했다. 플레이어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단지 조언할 뿐입니다. 스스로 잘 챙기세요. 사실 미아오 경찰관 저 왕보가 말을 하려 할 때 미아오루윤이 그의 입을 가리며 말했다. 이해합니다. 당신도 걱정이 있겠죠. 밝힐 수 없는 비밀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미아오 경관님 너무 예민해지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왕보는 저를 잘 대할 것이고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미아오루윤이 갑자기 왕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속한다고 했고 나를 경찰 미아오라 부르기도 했으니 그러니 앞으로 나를 미아오 미아오라고 불러줘. 미아오루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그를 꼭 붙잡았다. 주인의 의리가 효과가 있었나봐.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미아오 미아오 이제 우리가 함께 했으니 다시 나에게 키스해줄 수 있어? 얼굴이 붉어진 미아오루윤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키스를 시작했다. 왕보는 천천히 미아오루윤의 위에 눕고 그녀의 목을 따라 입맞춤을 하며 그의 손은 부드럽게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미아오루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왕보 잠깐만 여기서 벌써 이렇게? 내가 싫다면 멈출 수 있어. 나는 강요하지 않을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야. 미아오루윤이 말한 후 그녀는 왕보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 이번에는 제발 나에게 부드럽게 대해줘. 왕보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물론 지난번처럼 되지 않을게. 나는 너에게 부드럽게 할 거야. 루윤의 속옷이 제거되자 왕보는 물었다 할 수 있을까? 미아오루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때 고속기차가 터널로 들어가자 미아오루윤이 쾌감에 신음했다. 그 순간 샤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 차에서 혼자 자고 있어? 혼자면 외롭겠지? 내가 갈게. 샤오이가 차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 내가 잘못된 시간에 온 것 같아. 너희들은 계속해. 왕보는 재빨리 샤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너는 좋은 타이밍에 왔어. 샤오이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나는 왕보는 샤오이를 차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너는 정말로 좋은 타이밍에 왔어. 캡틴 리우는 인근 정찰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말했다. 중대장님 제가 봤는데 샤오이의와 경찰관 미아가 왕보의 차에 탔습니다. 왜 그렇게 강한 반응이 있었던 거죠? 음모가 있는 건가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위치에 집중하세요. 다음 날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정을 계속했다. 왕보의 그룹은 함께 앉아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었다. 샤오이에가 아이스크림 콘을 앓다가 우연히 가슴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오 아이스크림이 나에게 녹네 옆에 앉은 미아로윤이 지켜보며 농담했다. 샤오이에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큰언니 샤오이에 내 아이스크림도 먹어봐 아주 달아? 샤오이에는 샤오바오에게서 아이스크림을 받고 유혹적으로 보이는 맛을 보고 한 번 먹어보기로 했다. 샤오이에가 아이스크림을 핥는 유혹적인 모습에 샤오 난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도 두리한 맛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어. 미아로윤이 급히 샤오 난의 눈을 가리며 외쳤다. 아이들은 보면 안 돼. 샤오 나는 당황해하며 물었다. 왜 나는 못 보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뿐이야. 땀을 흘리며 왕보가 상기시켰다. 샤오 위에 먹는 자세에 신경 써. 왜 항상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야? 이때도 형제 다주와 다빙이 달려왔다. 다주가 말했다. 사장님, 제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왕보가 물었다. 모임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다빙이 큰 다리가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걸 건너면 빠르게 모임 지점에 도착할 수 있고 그때 군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좋네요. 모임 지점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어요.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 좀비 왕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많이 공격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나는 금을 모으는데 집중할 수 있다. 앞에서 운전하던 리우 대장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 반나절만 더 가면 우리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때는 쉴 수 있을 거야? 지하오 시앙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거의 다 왔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늦출 수는 없어. 그녀의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졌다. 쉬는지 꽤 되어서 지쳐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어딘가에서 교활한 좀비 왕 두꺼비가 시체를 꿀에 끌고 갔다. 그것은 잠시구를 내려다보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먹이가 곧 미끼에 걸릴 것이다.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는 알 수 없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두르다가 비가 온다니 정말 짜증나. 군인들이 우리 거의 다 왔다고 하더니 조금만 더 참아야겠다. 한 노파가 그룹 속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티에프토가 그녀를 지나치면서 쓰러뜨리며 말했다. 야 제발 좀 서둘러. 너무 느려. 영리한 개들은 길을 막지 않는다. 당신 나이의 모임 장소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 티에프토의 추종자들도 동조했다. 정확히 그렇다. 빨리 떠나라. 다른 사람들과 먹기 위해 모임 장소에 오지 마라. 지하오 시양은 급히 달려가서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비가 오니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자오 대장.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줌마. 아직 걸을 수 있나요? 제가 앞쪽으로 데려가서 우리 트럭에 함께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좀비와 싸워주셨는데 제가 무례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죠. 왕보가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아줌마.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비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떠돌이들이 좀비들의 먹이가 될 거예요. 왕보. 내가 딱 제 시간에 도착했구나. 내 친구. 우리 군용 트럭으로 그녀를 모셔오는 걸 도와줘. 왕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가시죠. 아줌마. 제가 트럭으로 옮겨드릴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거부의 뜻을 내비쳤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그냥 두세요. 왕보는 돌아서서 소리쳤다. 다주. 나야. 또. 이 할머니를 설득할 수 없어. 그녀를 우리 군용 트럭으로 옮겨줘. 왕보의 행동은 좌오샹에게 그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다주가 할머니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꽉 잡으세요. 아줌마. 정말 우리를 귀찮게 하시네요. 좌오샹은 돌아서서 왕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좌오 선장은 정말 차가운 미녀다. 그녀의 감사조차도 무관심하게 느껴진다. 고민하는 사이에 좌오샹이 갑자기 쓰러졌다. 왕보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좌오 선장님. 무슨 일이에요? 좌오샹이 말하려 했지만 괜찮아요. 아마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좌오. 선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왕보는 좌오샹을 만져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뜨거워. 열이 난 것 같아. 그는 다시 물었다. 좌오. 선장님. 정말 괜찮아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작은 일이에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소란 피우지 마세요. 왕보는 조시앙이 떠나는 것을 보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리더로서 견디지 못한다면 모든 이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녀는 강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 팀 앞쪽에서 한 병사가 외쳤다. 앞에 보세요. 우리는 기지 근처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금방 기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빨리 움직이세요. 난민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좋아. 드디어 쉴 수 있겠네. 이번에는 안전할 수 있어.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겪지 않아도 돼. 소대장 리우가 보고했다. 중대장님. 우리 동료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시앙이 다리에 맞고 있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비가 쏟아지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난민들은 이상한 것이 있을 거라는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좋아. 기지 안에 들어가야 해. 좀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음식도 있다니 생각만 해도 기쁘다. 리아오는 형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안정된 곳에 살 수 있어. 왕보는 찡그린 이마로 고민하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편할까? 게임에서도 보통 너무 순조롭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 나의 능력을 사용해서 앞을 살펴봐야겠어. 왕보는 그의 초능력을 활성화하며 다리 너머의 그룹을 빠르게 초점 맞췄다. 그 앞에 장면을 관찰하며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앞에 있는 것은 조대장의 팀이 아니라 지프로 위장한 군인들 그리고 그 뒤에는 다리를 막고 있는 버려진 차들이 있다. 사람을 흉내 내는 집그림이 길을 막고 있다. 이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들을 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 보통 좀비는 이렇게 높은 지능을 가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다리 한가운데에 갇혀 있고 앞에서는 길이 막혀 있고 모두 여기서 함정에 빠진 것이다. 분명히 뒤쪽에서도 그룹 뒤에서 수많은 초인적 존재들이 등장했으며 그 수는 수십 명에 이르렀다. 한 병사는 뒤돌아보며 욕지거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야 이건? 대장, 큰일 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좀비가 발견됐습니다. 잠깐, 오른쪽과 뒤쪽 모두 좀비입니다. 게다가 모두 초인적인 존재들이에요. 초인적 존재들이 방금 외친 병사에게 달려들었다. 자오, 앙은 재빨리 지시했다. 1팀, 나를 따라와 뒤를 보호해라. 2팀과 3팀, 좌우를 지켜라. 조심해라. 리 대장, 모든 일을 다리 건너로 이끌어라. 리 대장은 손을 흔들며 외쳤다. 당황하지 말고 모두 따라와. 빨리! 초인적 존재와 싸우던 두 명의 병사가 즉시 잡혀 다리로 끌려갔다. 자오, 앙은 충격을 받았다. 이 좀비들은 직접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잡아가고 있어. 근처에서 생존자 무리 중 금발의 남자가 천천히 달리다가 한 초인적 존재에게 붙잡혔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안 돼. 도와줘. 티에투는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너나 구해. 자기 스스로 구해. 앞쪽에는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티에투는 즉시 작은 소녀를 붙잡으며 말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일곱 개의 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 잠시 이 아이를 빌려갈게. 공포에 질린 여성은 외쳤다. 왜 내 딸을 데려가요? 티에투는 소녀를 변이 된 생물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여기 이 작은 백인을 가져가. 따라오지 마라. 슈퍼휴먼 존재가 아이를 잡으려 할 때 자오시앙이 재빨리 나타나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면서 슈퍼휴먼 존재의 등을 여러 차례 긁히고 말았다. 고통을 누르며 그녀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낼 수 있도록 달려갔다.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자 자오시앙은 돌아서서 총을 꺼내 몇 발 쏘었다. 일반 총알은 슈퍼휴먼 존재의 강한 피부를 뚫을 수 없었다. 존재가 주먹을 휘두르자 자오시앙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왕보가 등장하여 다가오는 슈퍼휴먼 존재에 맞서 힘을 대항시켰다. 자오 대장, 견뎌야 해요. 당신 없이는 동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자오시앙은 반응했고 놀라서 왕보를 바라보았다. 슈퍼휴먼 존재가 다시 공격했지만 왕보가 능숙하게 그것을 쳐내었다. 그는 생물체 목 부분에 거대한 살덩어리를 바라보았다. 너무 커서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없고 때문에 뒤로 젖혀야 했다. 왕보가 앞으로 돌진하며 외쳤다.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니 힘들겠네요. 제가 도와드리죠. 쿵소리와 함께 왕보가 그의 강력한 다이아몬드 힘에 주먹으로 살덩어리를 부수며 기생노드를 없앴다. 슈퍼휴먼 존재는 즉시 무너져 미터 오셜러스 상태가 되었다. 자오시앙은 공포에 휩싸인 채로 좀비를 맨 주먹으로 상대하다니 왕보는 마치 신화 속 영웅 같아. 라고 말했다. 왕보가 돌아서서 물었다. 자오 대장, 괜찮으신가요? 자오시앙의 시선은 흐릿해졌고 그녀는 힘겹게 대답하려 했다.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당신이 못 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신을 바치겠습니다. 왕보는 저 우상에게 다가가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의 등에서 큰 긁힘을 발견했다. 아, 내 등에 부상이 있어라고. 그낸 외쳤다. 급하게 왕보는 시스템에 물었다. 좀비에게 다쳤어. 그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빨리 확인해줘. 시스템은 대답했다. 바이러스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40.8도 섭씨에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보는 말했다. 저 우 대장, 지금 고열이 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다니. 저 우상의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는 왕보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왕보,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기지로 데려가야 해요. 제 팀과 제가 군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안심하세요. 제 팀은 이미 조치를 취했고 모두를 안전하게 기지로 데려올 수 있어요. 저 우상은 덧붙였다. 포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초인적인 존재가 천천히 다가오자 저 우상은 당황하며 외쳤다. 왕보, 조심해요. 뒤에서 그것이 돌진하려고 해요. 왕보가 고개를 돌리기 무섭게 존재가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좀비의 뇌파를 사용해 그것의 목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왕보의 마음속에는 두꺼비 같은 생물체인 좀비 왕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는 여러 초인 존재들 앞에서 나는 고기를 더 원한다. 맛있는 인간, 고기, 오늘 밤 우리는 모두 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왕보는 입을 열어 말했다. 알겠어요. 좀비 왕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군요. 조시안은 말했다. 이전의 매복 이후로 당신이 좀비를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는 지금 당장은 민감한 사안이 있음을 이해하지만 당신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다. 중대장 리우는 현재 딸이 한가운데에서 막혀 말했다. 어머, 우린 여기서 막혔어요. 우리는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해. 우리의 전우들이 초인적인 존재들과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길을 열고 포대를 옮겨야 해. 한 군인이 말했다. 하지만 포대는 이미 사용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민간인을 이곳으로 부르자. 손으로 짐을 나르더라도 이 잔해를 치워야 해? 다주아리가 앞으로 뛰어가며 외쳤다. 리우 중대장, 우리에게는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중무기가 있어요. 리우 중대장은 놀라워하며 소리쳤다. 다주, 경찰관리, 당신들 모두 중무기가 있어? 왜 그걸 더 일찍 꺼내지 않았어? 리이는 설명했다. 이건 왕보가 제공한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갑오차 옆에 서 있던 사우예가 재촉했다. 그만 말하고 이 장애물을 먼저 폭파시키자. 그런 다음 장갑차를 이용해 장애물을 밀어내자. 리우 중대장은 즉시 모두에게 몇 미터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했다. 리우와 다주가 중기광총을 작동시켰다. 두 발의 포탄이 발사되어 장애물에 있던 차량들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폭발했다. 사우예가 웃으며 외쳤다. 이제 내 차례를 보세요. 그녀는 가속해 클러스터 차량들로 돌진해 양쪽으로 날아가게 했다. 어, 도로가 뚫렸어. 서둘러 모두 다리를 건너세요. 리우 중대장이 크게 외쳤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우리는 이제 탈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후방 군대에서 초인적 존재들이 사람들을 쫓고 있었다. 갑자기 총성이 메아리쳤고, 쫓고 있던 초인적 존재가 폭발하여 신선한 덩어리 고기로 변했다. 사우예는 군대 그룹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나타났다. 사우예, 방금 저쪽에서 길을 차단하고 있었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왕을 돕기 위해 돌아와야 했지. 왕보는 자신의 초능력인 민첩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쫓고 있는 초인적 존재 그룹에 빠르게 따라잡았다. 그는 도약하여 자신의 몸을 강화한 후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초인적 존재는 맞고 머리가 몇 번 비틀거린 후 써커미터비했다. 왕보는 최근에 구조된 두 사람에게 말했다. 빨리 도망쳐. 모든 이들과 함께 신속히 탈출해. 이건 나에게 맡겨. 그는 격렬하게 포효했다. 앞에 있는 녀석들, 지금 당장 억류된 자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택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앞에 있는 초인적 존재는 왕보가 죽음의 사신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서둘러 도망쳤다. 왕보는 그것을 쫓으며 소리쳤다. 아직 도망치겠다고? 내가 너를 잡으면 내 목을 찢어놓겠다. 조상은 재촉했다. 모두 더 빨리 움직여. 샤오난과 샤오바오는 총을 번갈아 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병사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물었다. 친구들, 정말 총을 잘 사용할 수 있니? 샤오난과 샤오바오는 자랑스럽게 얼굴을 들어 올렸다. 물론이지, 우리를 과수평가하지 마. 하하, 우리는 총의 신들이야. 뒤쪽에서 일부 병사들은 좀비 무리를 억제하기 위해 화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좀비들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 총알들은 위협의 표면을 긁어냈을 뿐이었다. 왕보는 조상에게 다가가 말했다. 조 대장, 너무 많아. 우리는 겨우 몇 명만 구할 수 있어. 조상은 왕보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당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끝이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아갑시다. 좋아요, 나아갑시다.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좀비 왕은 금고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정말이 내가 컴퓨터에서 하던 게임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군. 조상이 외쳤다. 형제들아, 철수하자. 그룹은 명령에 따라 서로를 엄호하며 후퇴했다. 왕보는 샤오이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가. 나는 이 다리를 폭파해야 해. 알겠어. 왕, 조심해. 나중에 조상은 왕보가 가방에서 폭발물을 계속 꺼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왕보, 너의 가방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폭발물이 들어있을 수 있어? 헤헤, 이거 도라에몽의 마법 주머니야. 셋을 셀 때, 하나, 둘, 셋, 빨리 달려. 모두 앞에서 기다리며 외쳤다. 빨리, 빨리, 여기로 와. 왕보는 자신감 있게 돌아서 웃었다. 헤헤, 이렇게 많은 폭발물로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보자. 그때, 큰 형체가 뛰어올랐다. 왕보는 좀비 왕을 인식했다. 충격에 빠져 외쳤다. 좀비 왕이 나타났다. 언제 여기 있었지? 좀비 왕은 폭탄 쪽으로 뛰어와 타오르는 도화지를 자신의 혀로 끄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어졌다. 내 좋은 일을 망치다니. 포획할 필요 없어. 모두 죽여버려. 그의 명령을 따르며 초인적인 존재들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왕보는 좀비 뇌파 조절 장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시스템이 개입했다. 기생충 숙주가 근처에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뇌파가 기생된 좀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왕보는 욕을 했다. 젠장, 왜 일찍 말하지 않았어? 노력 낭비하지 않았겠구만. 샤오이는 소리쳤다. 모두 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빨리 쏴. 샤오난이 갑자기 총을 빼들었고 총알은 자오시앙을 지나가며 지뢰에 맞아 발사되었다. 마찰력이 불꽃을 일으키고 지뢰가 폭발하면서 귀청이를 찢는 소리를 냈다. 폭발 근처에 있던 자오시앙과 왕보는 튕겨나가게 되었다. 알리와 다주가 놀란 얼굴로 샤오난을 바라보았다. 아이, 너 진짜 대단하구나. 내 기술이 이제 수준급이야? 알리가 말했다. 샤오난의 심장은 뛰었다. 정말 무서웠어. 다행히 자오시앙에 맞지 않았네.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다리의 일부를 무너뜨려 왕보 일행과 접근하는 좀비 사이의 장벽을 형성했다. 왕보는 외쳤다. 하하, 이제 안전에 다리가 부서졌으니 저들이 건너올 수 없어. 빨리 가자. 자오 대장,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샤오이와 묘형 경관이 외쳤다. 왕, 왕보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여기 있어, 아가들. 갑자기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좀비 왕의 혀가 아래에서 튀어나와 자오시앙을 향해 휘감았다. 그녀의 목을 감아 당겨버렸다. 자오시앙의 비명은 왕보를 놀라게 했다. 그가 돌아서 보았을 때 왕보는 외쳤다. 자오 대장, 안 돼. 대장이 붙잡혔어. 왕보, 대장을 구하러 가. 모두가 발언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왕보는 재빨리 쫓아갔다. 두꺼비의 긴 혀가 자오시앙을 물속으로 끌어당겼고 왕보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뒤따랐다. 자오시앙은 목에 단단히 감겨있는 것에 몸부림치며 여기로 오지마. 나를 잊어버려. 더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기다려. 내가 너를 구하러 갈게. 라고 말하려 했다. 왕보는 손을 뻗어 자오시앙의 허리를 꽉 붙잡으며 편하게 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말고 혼자서 왜 그렇게 서두르니?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두꺼비에 의해 바다로 끌려갔다. 사람들은 다리 가장자리로 몰려들어 혼란스러워했다. 대장님. 왕. 왕보도 물속으로 끌려갔어요. 맙소사. 대장님. 리더리우. 물살이 너무 새. 그들이 그 충격을 받았을까봐.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 빨리 모든 군인들에게 점프해서 대장을 찾으라고 해. 샤오이는 간절히 말했다. 나도 가야 해. 왕보를 찾아야 해. 경찰관 미아오는 샤오이를 잡아당기며 진정해. 왕보는 용감해. 그들은 괜찮을 거야. 그를 믿어. 라고 했다. 리도 말했다. 루이니 맞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대장이 여기 없고 내가 당황하면 소대장이 지시할 수 없어. 모두 기지를 돌아가게 하고 물속에 소규모 팀을 보내 수색하자. 자오샹이 지휘하지 않자. 리더리우는 할 바를 몰라 얼굴을 가리며 너무 성급한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리가 맞아요. 저는 침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빨리 행동합시다. 샤오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다. 물속 아래 왕보는 재빨리 수면 위로 떠오르며 흘떡였다. 선장님 시스템 어떻게 해야 하죠? 시스템이 대답했다. 플레이어는 물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 수중 수색을 하거나 위도 기능을 사용해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알지만 지금은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어 위도 기능으로 물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장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시스템은 제안했다. 플레이어는 금을 재충전하거나 보상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게 유의한 방법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시스템. 시스템이 말했다. 보상 모드가 당신을 위해 전환되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왕보는 노브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늘이 나의 편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뽑아야 해. 반드시 자오 선장을 구해야 해. 보상 추첨 화면이 회전을 시작했으며 그 아래에는 물이 있었고 두꺼비가 자오샹을 끌고 있었다. 이 녀석은 좀비왕이다. 항상 좀비 그룹을 보내서 우리를 매복시킨다. 해안에서 좀비왕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수중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아마 이번엔 힘들 것 같다. 자오샹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며 회상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군인이 되기를 열망했지만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종말이 왔다. 종말이 닥쳤을 때 부모님이 사라졌고 그는 그 순간 자오샹은 민간인을 위한 엄호사격을 하며 말했다. 어서가 우리가 여기서 막아줄게. 절망적인 비명이 메아리쳤고 자오샹은 뒤를 돌아보았다. 민간인들 물러나 나를 보내줘 죽어버리게 해. 민간인들 내 막대를 맛보라. 자오샹은 재빠르게 다가가 물었다. 즈이강 물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어쩌지? 너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침착해. 제발 의류 도움을 찾아보자. 헛수고일 수도 있지만. 빠 상처에서 피가 흘러 감염된 것 같아. 우리는 동료들이 물리는 걸 봤어. 좀비로 변하는 걸 내가 아는 결과야. 감염자를 처리하는 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해? 아니 기지로 돌아가자. 만약 바이러스를 죽이면 좀비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제발 나와 함께 기지로 돌아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자오샹 침착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너까지. 난 어쩌면 좋지? 자오샹은 힘을 모아 말했다. 나는 그런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 내 군인의 품위를 지키고 싶어. 사람들을 위해서. 자오샹은 즈이강을 끌어안고 울었다. 좋아. 함께 갈게. 너가 사라진다면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즈이강은 흥분으로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은 후. 자오샹을 밀어냈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아마도 방법이 있을 거야. 빨리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군인이야. 어쩌면 내 몸의 특성이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을 거야. 얼른 가자. 그들이 기지에서 나를 억제할지도 모르지만 괜찮아. 모든 걸 지휘관에게 설명할게. 즈이강은 총을 들고 말했다. 내 사랑. 미안해. 나 없이도 잘 지내고 꿋꿋하게 살아야 해. 갑자기 소리가 나며 지강은 총을 쏘아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자오샹은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지강이 픽자국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부모님. 지강. 나도 간다. 탁한 물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왕보는 포효하는 기계를 등에 메고 달려갔다. 대장. 버티세요. 제가 구해줄게요. 제가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자오샹은 방쯤 눈을 감으며 말했다. 왕보. 불가능해. 이건 분명 환상이야. 왕보는 외쳤다. 이 더러운 두꺼비. 이렇게 엉망을 만들다니. 내가 처리해주겠다. 소나 전송을 사용하여 왕보는 물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했다. 그리고 레이저 검을 꺼내 몸을 강화한 후 칼을 휘둘러 두꺼비의 다리를 하나 잘라냈다. 두꺼비는 비명을 지르며 보복으로 자오샹을 왕보에게 던진 후 도망쳤다. 왕보는 손으로 자오샹을 받아쳤다. 대장이 아직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두꺼비가 헤엄쳐가는 모습을 보며 왕보는 비웃었다. 그는 새로운 위치 추적기를 꺼내 두꺼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준했다. 그리고 시계에서 두꺼비의 추적 장치를 발사하며 말했다. 대장 버티세요. 모든 게 반드시 괜찮을 겁니다. 왕보는 물에서 나와 해변으로 걸어갔고 자오샤오를 눕혔다. 대장 빨리 일어나세요. 당신을 잃을 여유가 없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 그녀의 호흡이 약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맞아 시스템에서 받았던 약초 알맹이가 있어. 다주가 심하게 다쳤을 때 하나 먹고 살았는데 제발 효과가 있기를. 왕보는 약초 알맹이를 자오샤오의 입에 넣으며 외쳤다. 자오 대장 일어나세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왜 반응이 없지? 혹시 왕보는 자오샤오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좌절하며 소리쳤다. 젠장 한 발 늦었어. 시스템이 말했다. 플레이어 침착하세요. 그녀의 입을 열어보세요. 왕보는 깜짝 놀랐다. 왜 그녀의 입을 봐야 하지? 오 세상에 알맹이를 삼키지 않았어. 나를 놀라게 하네. 그녀를 구할 방법이 없을 줄 알았어. 지금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스스로 알맹이를 삼킬 수 없어. 도와줘야 해.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 그녀가 알면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왕보는 알맹이를 그녀의 입에 넣고 씹은 후자오샤오에게 먹였다. 잠시 후 자오샤오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눈을 떠서 말했다. 왕보,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왕보는 기쁘게 대답했다. 대장, 당신이 깨어났어요. 제가 당신을 구했어요. 좀비 왕은 어디에 있죠? 맞아. 다행히도 제가 당신을 일찍 발견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두꺼비의 간식이 되었을 거예요. 조상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을 만지며 말했다. 방금 느낀 모호한 감각? 그게 당신의 인공 호흡이었나요? 왕보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어, 그래. 걱정하지 마. 너를 구하기 위해서만 했어. 다른 의도는 없어. 이제 놓아줄 수 있을까? 왕보는 재빠르게 조상의 가슴에서 손을 뗐다. 미안해. 좀 지나치게 빠져들었고 순간 제어를 못했어. 키스할 때 부드러운 것을 잡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문제를 일으켰고 너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처지에 있어. 그 교활한 두꺼비는 어딘가에 도망갔나 봐? 이제 다음으로 그걸 찾아야 해. 내가 따라올 거라고 알아. 그러니 나에게 반대하지 않겠어. 하지만 함께 가서 붙잡힌 사람들을 기지로 데려가기를 바래. 조상은 왕보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그의 용기를 느꼈고 그로 인해 강한 인상이 남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만들어요. 나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이것은 제가 당신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신도 저와 동의할 수 있나요? 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동의할 거야. 잠시만 기다려. 만약 내가 바이러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희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해줘. 왕보는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에 동의할 수 있어? 그는 잠시 생각했다. 조 대장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정말 결단력이 있네. 나는 이것이 잔인하다고 느끼지만 우리 군인들이 자주 피할 수 없는 일이지. 나에게 동의해줘. 아니면 내가 좀비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애가 갈 거야. 알겠어. 동의해.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막을 거라고 확신해.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미리 고마움을 전했다. 대장님. 사실 그녀는 아름답게 미소를 지어요. 항상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세요. 그래. 이 플러트 기술은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진지하게 그 괴물의 탈출 경로를 볼 수 있게 해줘. 우리가 그 위치를 확인하면 만나러 가자. 나는 그것의 위치를 찾았고 항상 물으름을 따라가고 있어. 조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빨리 그것을 쫓아가자.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빨리 헤엄치니까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여기 비행 지원 장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꼭 따라잡을 수 있어. 조사호가 그 장치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방금 나를 구하던데 사용한 거구나? 하나 줄 수 있어? 하하. 농담이야. 이런 건 쉽게 구할 수 없는 거잖아. 이 아이템은 왕보가 몇 천 파운드의 금괴를 들여서 확보한 것이었다. 조선장을 구하기 위해 그는 5천 파운드의 금괴를 지불하고 50회 뽑기를 했다. 그러나 이 골치 아픈 시스템에서 얻은 보상은 기묘하기 그지 없었다. 나무 막대치계, 샘물 5병, 랜덤 속성 5개, 탄약 상자 2개, 스킬복 2개, 비행 지원 장치 1개, 과일 껍질 벗기는 칼 1개, 레이저 검 2개, 가족 계획 도구 1개, 그리고 광변함 장치 1개, 이 중 일부 아이템은 최소한 유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다행히도 그는 두 가지 기술을 얻었으나 그것들이 그리 실용적이지는 않았다. 신의 의식의 정신소통 1km 반경 내에서 플레이어는 지정된 연결된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전송할 수 있다. 레벨에 따라 전송 범위와 연결된 인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최대 10명에게 전송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기준은 사용 횟수, 신체 적응, 패시브 스킬 강화가 포함된다. 현재 레벨은 60도씨에서 80도씨까지 적응할 수 있고, 수압은 최대 120m 깊이까지 조정되며, 이는 플레이어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조채양이 말했다. 그것은 하나뿐이니 날면서 나를 안고 갈 수는 없나요? 가능하다면 좋지만 먼저 옷을 갈아입으세요. 왜 내가 갈아입어야 하죠? 내 옷에 문제가 있나요? 조채양은 말하면서 아래를 힐끗 쳐다보았다. 자신의 셔츠의 한 부분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언제 일어났는지 몰랐다. 내 앞에서 흔들리면 조종하는 데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은 후, 그녀는 다가가며 말했다. 출발합시다. 왕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편안하고 방탄적인 옷을 찾다니. 왕보는 엄지로 코에서 피를 닦으며, 위를 가리켰다. 물론이죠. 이건 방탄 복장이에요. 입으면 더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하는 거니까요. 다른 장소에서 두꺼비는 다시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두꺼비는 고개를 들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붙잡혀 매달렸다. 도와줘. 우리를 풀어줘. 죽고 싶지 않아. 음식이 되고 싶지 않아. 두꺼비는 명령했다. 여기 음식 좀 가져와. 굶주리지 않게 초능력을 가진 그룹은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얼마 후, 샤오이의 그룹은 왕보가 있었던 장소를 찾아냈다. 리아 경관이 조채양의 셔츠를 들고 물었다. 이건 분명 대장의 것이죠? 리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내가 잘못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왕과 대장이 아마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악취가 나는 숨을 가진 병사가 말했다. 소지품은 여기 있는데 사람은 없네요. 혹시 리가 그를 꾸짖었다. 이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왕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에게 이유가 있을 거야. 계속 수영해서 그들을 찾아보자. 어두워지기 전에 발견하지 못하면 돌아가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 리아 루인과 샤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리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버려진 공장 근처에서 왕보는 제우를 공중으로 재빨리 옮겼다. 신호가 여기서 끊겼어. 아마 좀비왕이 여기 있을 거야. 빨리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왕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려갔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강한 썩은 냄새를 맡았다.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가서 확인해보자. 그들 주위에는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 냄새는 뭐지? 압도적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썩은 살의 냄새인 것 같아. 왕보가 말했다. 이 냄새는 내가 전에 좀비왕의 소굴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슷해. 내 말에 따르면 이곳이 좀비왕의 소굴임에 틀림없어. 갑자기 초능력 생명이 공격해왔다. 왕보는 날카롭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재호를 보호하며 옆으로 피했다. 내가 상대할게. 너는 잡힌 사람을 찾아. 이 지역은 나에게 맡겨. 그러나 많은 강력한 좀비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왕보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뭐야. 방금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지? 이제 우리는 한동안 견뎌야 할 것 같아. 재호가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 오늘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아. 왕보가 갑자기 물었다. 대장은 만약 우리가 오늘을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어떤 관계? 분명 생사에 얽힌 동료이지. 내가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너를 분명 쫓았을 거야. 재호는 말을 잃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야. 강력한 좀비의 무리가 공격을 시작했고 왕보가 상기시켰다. 위로 올라가야 해? 너희 자신을 보호해야 해? 그렇게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사이 피난민 그룹 중에 틴토가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면 언제 기지에 도착할 수 있어? 정말로 좀비 무리가 따라오면 어쩌겠어? 틴토는 한 병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있잖아. 너 이 속도로 언제 도착할 건데? 맞아. 우리는 언제 기지에 도착할 거야? 리아오르는 찡그린 얼굴로 물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틴토는 계속해서 불평하며 말했다. 약하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겠어? 병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대장이요.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데 당신은 우리가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고 불평하나요? 틴토는 다시 반격했다. 너희가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 용기가 있냐? 다른 병사들이 흥분한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했다. 틴토는 분노하여 말했다. 내게 적대적이다니? 그의 부하가 뒤에서 선동했다. 보스, 그 놈에게 확실히 한 방 먹여줘. 틴토는 응수했다. 모두 여기 와서 봐. 병사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이 개인의 대담함을 보고 초록머리에 한 사람이 발을 들어 그를 차려고 했다. 그의 옆에 있는 두 병사가 힘을 주어 그를 제지하며 말했다. 놔줘. 내가 그 놈을 죽여야 해? 티에프토는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지 물어봤다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 난민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나도 왜 갑자기 느려졌는지 알고 싶어. 그래. 언제 우리는 결국 도착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선장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어. 그들의 생명과 꼭 관련된 것은 아니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야. 누군가 주장하는 것처럼 샤오 나는 불만에 귀 기울였다가 화가 났다. 이건 날 화나게 해. 나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혐오해. 샤오 바오는 속삭였다. 진정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야? 군중의 지지를 얻으며 티에프토는 계속해서 강하게 말했다.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신고할 거야. 내가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말할 거야. 방금 전에 티에프토에게 밀려서 넘어졌던 할머니가 그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말했다. 조용히 해. 이 불쌍한 것. 이 아이 말을 듣지 마. 길을 따라 있는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줬어. 너 못 봤니?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야.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선장을 기다리는 거야. 만약 내가 더 빨리 가고 싶다면 스스로 기지로 가세요. 왜 그들이 네를 보호해줘야 해? 너무 많은 말을 해. 죽음이 두려워. 나는 충분히 살아왔어.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느리게 가고 우리 선장을 기다리는데 동의해. 티에프토 우는 분노하며 저주했다. 너 늙은 년. 너는 충분히 살았는데. 응? 그럼 내가 너를 먼저 지옥의 왕에게 보내줄게. 그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할 때 한 병사가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너는 충분히 골치를 썩였니?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며 넌 헬로키티인 줄 아는 거야? 믿어. 나는 지금 당장 너를 죽일 수 있어. 타이트의 손목은 꽉 묵혀 있어. 그가 심한 고통에 사로잡혀요. 아 제발 놓아주세요. 너무 아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다. 노부인의 합리적인 말을 들은 난민들은 재빨리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저도 대장을 기다리기로 동의해요. 저도 동의해요. 라고 응답했다. 샤오바오와 샤오나는 이를 듣고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따뜻한 것 같구나. 다행히도 무자비한 사람들은 몇 사람에 불과하지? 눈물을 흘리며 타이트는 다친 팔을 감싸며 내 손이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부러진 건가요? 그 비겁한 악당은 강한 자를 두려워하네요. 아주머니 노부인을 차량에 태워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노부인은 웃으며 괜찮아요. 저는 걷고 싶어요. 우리를 포위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타이트는 속으로 원망을 품고 주물거렸다. 젠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게 하다니 하하 종말 이후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오랜만이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타이트는 갑자기 군인 벨트에 걸린 총을 보고 악의적인 표정으로 변하며 내가 미워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널 강제로 만들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샤오나는 왕보가 걱정스러워하며 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네요. 편안히 생각하세요. 왕은 용감해요. 그는 반드시 적대감을 우호로 바꿀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다. 우레 같은 총성이 울려 퍼지자 샤오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총소리야. 누군가 쏘고 있어. 그 순간 한 병사가 목에 총알을 맞아 비명을 질렀다. 젠장 당신들이 뭘 어쩌고 있는 거야? 티에프토의 후배가 곁에 서서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보스 당신이 너무 나가고 있어. 어쨌든 그 할머니가 여기 없으니 당신에게 의지하는 것도 별로야. 이제 차라리 당신을 죽여버릴까 해. 한 병사가 티에프토를 상대하기 위해 총을 꺼내고 서둘러 샤오나우를 붙잡으며 외쳤다. 멀리 떨어져 있어. 안그러미 아이를 죽일 거야? 샤오나우가 얼떨결에 말했다. 이봐요. 선생님 저는 당신과 원한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별한 놈이 아이를 방패로 쓰고 있어요. 형 경계하세요. 거의 기지에 따왔어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계속 가요. 형 봐 힘내요. 모두가 모여들어 걱정을 표현했다. 오 마이 갓 피가 이렇게 많아. 이번엔 어떻게 하지?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있어? 너 악당 내가 한선행 좀 봐. 난 이 어려운 시기를 참아왔어. 굶어도 괜찮아. 당신에게 왜 들어야 하죠? 무슨 이유로? 샤오나우가 조언했다. 이봐요. 선생님 총 떨어뜨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한 티에토에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비어란 놈? 날 과수평가하고 있지? 탕 소리가 나며 샤오나우는 그의 총을 티에토우에게 겨누며 선언했다. 그를 놓아줘. 아니면 내가 쏘아야 할 거야. 티에토우는 이를 악물고 반격했다. 그래 그 애구나. 내가 장난감 총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큰 폭발음과 함께 총성이 울리며 피가 튀어나왔다. 다른 군인들은 샤오난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 정말 용감하게 쐈어.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티에토우는 이제 피로 가득 찬 바닥에 누워. 라미터이 엔팅 샤오난 넌 정말 쐈구나. 내 얼굴은 피로 덮였어. 샤오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 없다 주저하지 않아. 너에게 총을 들이대는 것 신이라 해도 나는 미터 여시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샤오난의 차가운 태도를 관찰한 샤오바우는 본능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형 자지마. 남은 군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망했다.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탓하며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 입이 계속 흡이어란 녀석을 자극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탓할 수 있겠니? 다른 이들은 동정을 표하며 조용하고 사색에 잠겼다. 군이 이제 지도자가 없네.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하지? 왕과 대장이 곧 돌아오길 바라야겠어. 밤이 빠르게 내려앉고 땀에 젖은 왕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강력한 좀비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옆에 있는 자오시앙은 왕보를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할 수 있어. 혼자서 그렇게 많은 강력한 좀비를 처치하다니?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는 도대체 누구야? 왕보의 민첩한 뱀처럼 유연한 몸을 지켜보며 자오시앙의 뺨은 약간 붉어졌다. 왕보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며 미를 찌푸렸다. 저 두꺼비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자오 대장 내 배낭에 있는 무기를 가져가서 잡힌 사람들을 빨리 찾아. 그는 남겠다고 했다. 놀란 자오시앙은 물었다. 왜 그래? 왕보 나랑 함께 안 가는 거야? 시간이 촉박해. 나뉘면 더 빠를 텐데. 두꺼비는 근처 어딘가에 숨다가 왕보 앞에 튀어나왔고 왕보는 그것의 다리를 신속히 자르며 다른 인공 팔다리로 대체했다. 왕보는 조롱하며 말했다. 오, 다리가 이렇게 빠르구나? 나를 다시 공격하고 싶어. 대장님, 서둘러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좀비 왕이에요. 믿으세요. 제가 처리하고 나서 당신을 찾을게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걱정으로 가득 찬 자오시앙은 중얼거렸다. 좀비 왕은 보통의 좀비와는 다르다. 왕보는 그걸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다. 그녀는 돌아서며 외쳤다. 나와 동의해 너는 괜찮아야 해. 자오시앙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두꺼비는 조롱했다. 도망치려 하네. 기회는 없어. 두꺼비는 등을 뒤로 젖혀 두 덩어리의 고기를 꺼내 던졌다. 그냥 섞은 두꺼비가 아니야. 나를 보며 폭발의 끝장을 내. 왕보는 그의 황금 채찍으로 덩어리들을 연달아 폭발시켰지만 불행히도 하나를 놓쳐 다리에 물린 채 인내하며 고기를 잡고 땅에 던지며 말했다. 감히 나를 물어. 쓸모없어. 너는 감염되었고 좀비로 변하고 있어. 이제 나를 들어. 좀비왕은 인간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당신과 같은 지능이 있으므로 이것은 정말 이상하다. 불행히도 너의 전술은 나에게 통하지 않아. 개구리는 경악했다. 뭐라고? 당신도 좀비라고? 그럼 우리는 좀비왕의 명령을 받는 동료인 셈이군. 개구리는 무시하며 말했다. 어리석은 소리. 설명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기술을 보여줘. 시간이 많지 않아. 개구리는 고개를 숙이고 선언했다.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궁금해진 왕보는 물었다. 왜 앉아있지? 개구리 킹푸. 바보야. 곧 알게 될 거야. 개구리의 뒤에서 고기 조각들이 불러오르기 시작했고 왕보는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았다. 내 앞에서 출산하는 거야? 개구리는 대답하지 않고 머리를 개구리 한 마리에 비해서 끄집어냈다. 왕보는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괴기한 이게 뭐야? 개구리의 등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생겼고 더 많은 개구리들이 나오려 하고 있었다. 개구리는 외치며 왕보를 향해 점성을 뿌렸다. 왕보는 재빨리 피했지만 약간 맞았다. 이건 평범한 액체가 아니야. 산이야? 왕보는 돌아서고 개구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양한 형태의 개구리들이 나타났다. 얼떨떨해하며 그는 이 기습에 맞닥뜨렸고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그를 향해 돌진했다. 놀라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이 개구리들은 더 복잡해 보인다. 긴 몸에 개구리가 먼저 돌진해왔고 팔에서 날카로운 물체들이 튀어나왔다. 왕보는 몸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달려들어 왕보를 단단히 감싸 잡았다. 그리고는 강한 폭발 소리와 함께 스스로 터졌다. 왕보가 빠르게 밖으로 나가면서 외쳤다. 이 두꺼비들은 무엇으로 폭발하는 걸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아 움직일 수가 없다. 왕보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자 다른 두꺼비들이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왕보는 일어섭니다. 손이 땅속에서 나와 그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다. 불쾌한 표정으로 왕보는 말했다. 이 두꺼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끝이 없는 건가? 왕보가 제압당하자 몸집이 큰 두꺼비가 힘차게 그에게 돌진했다. 가는 몸에 두꺼비가 긴 물체를 들고 서 있는 동안 피가 뒤로 튀었다. 왕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꿈께 왕보는 두꺼비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대강력 금강손으로 그 손을 절단했다. 또 한쪽에서는 작은 두꺼비가 입을 크게 벌려 두 쌍의 혀를 쏘아 왕보의 목을 감쌌다. 다른 한 쌍의 혀에는 날카로운 이가 드러나며 단단히 물었다. 그 후 작은 두꺼비가 전기 충격을 내뿜으며 왕보를 감전시키려 했다. 이 기회를 잡고 좀비왕 두꺼비가 왕보의 다리를 아이 밀리미터 오버라이즈트 하고 조장서를 찾으러 갔다. 왕보는 깨달았다. 안 좋아. 저 두꺼비는 나를 방해하고 조장서를 쫓으려는 거야? 절대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돼. 이제 이 전기 충격에 익숙해지고 있어. 왕보가 두혀를 꽉 잡고 소리쳤다. 썩은 두꺼비 너는 도망칠 수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좀비왕 두꺼비는 왕보의 빠른 회전을 감지하고 다른 던져진 두꺼비에 맞아 쓰러졌다. 왕보 뒤에서 긴 두꺼비가 입을 벌리며 혀가 뻣뻣해져. 왕보 쪽으로 튀어나왔다. 왕보는 돌아서서 단단히 잡았다. 다행히도 나의 스승이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셨지. 이 꼴이 없는 두꺼비들은 정말로 이상해? 길어진 혀가 왕보의 목을 향해 강하게 튀어나갔다. 인상적이다. 너는 나를 성공적으로 환하게 만들었어. 이제 너는 분명히 죽을 거야. 왕보는 혀를 단단히 잡고 앞으로 차서 다른 두꺼비의 목을 움켜잡았다. 두꺼비는 즉각 반응하며 날카로운 물체가 손에서 나왔다. 왕보는 그 두꺼비의 가슴을 향해 대강력 보살핌을 날렸고 피가 입에서 뒤로 튀어나왔다. 어서 다가져와. 난 너희가 두렵지 않아. 땅 아래에서 다른 손이 다시 나와. 왕보의 다리를 잡았다. 같은 속임수에 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왕보는 외쳤다. 다시 그 속임수를 쓰려고 나는 두 번째로 속지 않을 거야. 좀비 왕 두꺼비가 다시 뛰어올라 왕보와 충돌을 시도했다. 왕보는 뛰어올라 땅에 숨은 두꺼비를 끌어당겼다. 좀비 왕 두꺼비가 튀어나오려는 순간 땅 속에 두꺼비가 부서졌다. 왕보는 의아하게 물었다. 그게 전부야. 너희 모든 재주를 써봐. 좀비 왕 두꺼비는 일어나 고약한 눈으로 왕보를 살폈다. 이 자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후에도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니 왕보의 몸은 정맥으로 덮여 있었다. 이 좀비 킹 두꺼비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혼자 싸우는 것은 꽤 도전적이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갑작스럽고 끔찍한 어기감이 들어서 합리성을 잃어버릴 지경이다. 나는 그 두꺼비들을 먹고 싶지 않다. 눈을 감고 왕보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침착해야 해.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부드러운 것으로 단단한 것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좀비 킹 두꺼비가 다시 돌진했다. 왕보가 맞닥뜨리기 직전에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너는 정면으로 충돌하기를 좋아하나 보네? 내가 돌려줄게. 따뜻한 소리와 함께 음향권에 반동력이 두꺼비를 밀어냈다. 거대한 몸체는 작업실의 지붕을 뚫고 나가 하늘로 솟구쳤다. 동시에 샤오위의 일행이 작업실에 접근하고 있었다. 알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래쪽에는 이 작업실밖에 없다. 왕보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아 너는 소음이 들렸던 것 같다. 왕보가 이 작업실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아 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확인하자. 고 말했다. 왕보는 몸 전체의 격렬한 분노를 조절하며 마침내 진정되었다. 일단 먹고 싶은 마음을 잠시 억제하고 조금 더 버티기를 바란다. 두꺼비는 재빨리 돌아왔다. 왕보는 말했다. 내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돌아오다니 감히 빨리 내가 가진 모든 속임수를 써봐. 교만하게 굴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라. 다른 곳에서 조상은 갇힌 사람들을 보며 외쳤다. 누군가 왔다. 빨리 우리를 구해줘. 구해줘. 서둘러 구해줘. 대장님 구해줘. 조상은 모두를 빠르게 구출하는 방법이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문에 꽉 묶인 쇠사슬을 보고 말했다. 모두 물러나세요. 이걸 부숴야 해요. 조심하세요. 몇 번의 큰 철푸덕 소리와 함께 쇠사슬은 쉽게 부서졌다. 조상은 재촉했다. 모두 달려. 문은 저쪽에 있어. 나가면 곱장강을 따라가서 분대에 가서 찾아. 분대장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갇혀 있어요. 좋아요. 모든 군인들은 나를 따라 구하러 가요. 왕보 쪽에서는 손가락을 튕기며 두꺼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가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너를 없애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 해. 내가 죽어도 너를 끌어내릴 거야. 말을 마친 후 두꺼비는 입을 벌리고 혀를 왕보에게 내밀었다. 왕보는 그 혀를 잡고 꾸짖었다. 혀를 위두르다니 이런 속임수에만 의존하다니 정말 웃기네. 내 혀로 너를 죽일 수 있는지 보자. 왕보는 두꺼비의 혀를 잡아당겨 그를 끌어당겼다. 강력한 힘의 금강손 발휘하라. 왕보의 손이 두꺼비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자 깊고 낮은 소리가 고동쳤다. 두꺼비는 눈을 감고 주멀거렸다. 드디어 끝났다. 나는 단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었다. 두꺼비의 무거운 몸이 쓰러지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왕보는 땀을 닦고 한숨을 쉬었다. 휴 드디어 이 성가신 놈을 처리했군. 시스템이 말했다. 좀비왕을 처치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임무 완료와의 거리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왕보가 욕했다. 더 가까워. 넌 단지 두 번째일 뿐이야. 고급 좀비왕을 처치한 플레이어로 인해 플레이어의 고급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몸 강화 기술 사용 후 방어력 75포인트 증가 힘 60증가 매번 100분노 포인트 소모 지속시간 30초 업그레이드 진행률 1367 2000 슈퍼 레벨 이하간 투시력 열 연기 또는 안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동야간 투시력 사용 후 500m 범위 내에서 명확한 시야 확보 백정신 포인트 소모 지속시간 10초 업그레이드 진행률 1367 2000레벨 이 좀비 뇌파 제어 3아리 좀비를 제어할 수 있으며 변신 전후의 좀비의 시야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 시 200분노 포인트 소모 지속시간 5분 제어 범위 600m 이하 업그레이드 진행률 15-20점 언급된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제외하고 새로운 좀비왕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의 동력은 수동적이며 물속에서 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동성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분노 포인트가 높을수록 기술이 강력해집니다. 왼손에는 생사의 힘이 있으며 치유 에너지를 방출하여 모든 부상을 치유하고 해독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독가스를 방출하여 생명체의 질병을 유발하며 과도한 흡입은 모든 신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생의 힘을 사용할 경우 1초당 25 분노 포인트 소모 다양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는 각기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힘을 사용할 경우 1초당 거의 40 분노 포인트 소모 다양한 부상을 유발하는 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조건은 좀비를 처치하는 것이며 업그레이드 진행률은 1000입니다. 자신의 생사능력을 깨달은 왕보는 저절로 욕을 했다. 젠장 이 기술은 너무 강력하다. 피해량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체력을 버페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 이제 나는 진정한 전사형 지원가가 되었다. 시스템이 경고했다. 플레이어 중요한 점은 당신에게 충분한 분노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기술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갑자기 폭력적인 진동이 일어났다. 조샹은 급히 외쳤다. 지진이다. 모두 빨리 도망쳐 질서 있게 대피해 조샹은 왕보를 걱정하며 말했다. 그는 아집 안에 있어. 그가 괜찮은지 모르겠어. 구덩이 안에서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왕보가 놀라서 고개를 돌려 안을 바라보며 외쳤다. 안에 아이가 있어. 구덩이 가장자리에 다가가 왕보가 소리쳤다. 작은아이야 두려워하지마. 너를 구하러 갈게. 왕보가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갑자기 공포로 창백해졌다. 거대한 손이 구덩이에서 뚫고 나와 그를 향해 힘껏 다가갔다. 왕보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고 그는 외쳤다. 이게 도대체 뭐야? 구덩이 안에서 거대한 몸의 좀비 아이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를 부르며 맹렬하게 팔을 휘두르며 왕보를 눌렀다. 왕보가 저항하기 위해 몸을 가다듬었지만 이 좀비 아이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왕보가 곧바로 땅에 몰려버렸다. 좀비 아이는 피가 고인 운덩이에 누워있는 두꺼비를 바라보았고 눈에 눈물이 고여 조심스럽게 두꺼비를 뚫어올렸다. 아빠를 계속 부르며 왕보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구덩이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말했다. 이건 그 두꺼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비 왕이다. 어떻게 큰 두꺼비가 여전히 구덩이에 있을 수 있지? 그게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유는 왕보가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썩어가는 인간 시체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야 그는 이해하며 말했다. 그 두꺼비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서군. 시스템. 빨리 이 거대한 두꺼비의 자식의 출처를 조사해줘. 시스템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정보를 검색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저 꼬리가 없는 두꺼비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걸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하니 먼저 마법의 콩을 소비해야 할 것 같아요. 왕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두꺼비에 시체를 넣었다. 좀비 아이는 왕보를 바라보며 원한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왕보는 시스템 공간을 검색하는 데 몰두하다가 너무 많은 물건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마법의 콩을 즉시 찾지 못하자 좀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왕보의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시스템 공간이 왕보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물었다. 시스템 지금 내 분노 포인트가 얼마나 돼? 시스템은 대답했다. 최근 전투에서 거의 모든 분노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빠르게 도망칠 것을 권장합니다. 왕보는 무력감을 느끼며 시스템 공간에 손을 뻗으려 했다. 마법의 콩 하나면 괜찮아질 텐데 절대 죽을 수는 없어. 좀비 아이는 왕보를 바라보며 힘차게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다리를 거두고 왕보를 잡으려 했다. 그 기회를 잡은 왕보는 힘을 주어 좀비 아이의 손이 열리며 왕보의 다리를 움켜잡았다. 왕보는 거꾸로 매달렸다. 놓치고 말았고 이번에는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괴물의 먹이가 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얼거렸다. 샤오이, 마오마오, 홀페이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좀비 아이가 왕보를 처리할 것 같았을 때 근처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모두 신속히 화력을 집중시켜라. 왕보를 잃을 여유가 없다. 총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 멈추지 마라. 부상을 입은 좀비 아이는 고통의 얼굴을 가리며 두 명의 군인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힘껏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복도를 따라 군인들에게 달려가며 한 명을 붙잡았다. 붙잡힌 군인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 아이는 그 사람을 입에 밀어넣고 맹렬히 씹기 시작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자오샹은 쇠사슬을 타고 좀비 아이의 머리 위로 공중에서 뛰어올랐다. 그녀는 왕보가 이전에 준 레이저검을 꺼내 단단히 쥐고 겨련한 의지로 외쳤다. 죽어라, 괴물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레이저검이 좀비 아이의 머리 깊숙이 박혔고 좀비 아이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만졌다. 자오샹은 뛰어내려와 왕보를 잡고 있는 팔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절대 좀비 왕이 왕보를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레이저검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다시 뛰어올랐다. 빠른 일격으로 좀비의 손목을 단번에 잘라내어 왕보를 구출했다. 자오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왕보 괜찮아. 다행히도 내가 이 레이저검을 줘서 매우 효과적이야. 이 정도의 좀비에게도 자오샹을 보며 류 대장이 기쁘게 외쳤다. 대장 너가 괜찮을 줄 알았어. 자오샹은 더 이상 헛소리를 할 기분이 아니어서 그만 이야기하고 왕보를 빨리 구해 라고 외쳤다. 샤오이와 경찰관 매우가 달려가 왕보를 좀비의 손아귀에서 빼내며 왕보 빨리 깨워 라고 말했다. 리도 화가 나서 이를 악물며 왕보가 또 다쳤다고 했다. 왕보는 천천히 눈을 뜨며 샤오이와 매우 맞지? 샤오이 너의 화력을 지원해줘. 좋아 매우 너도 조심해 라고 했다. 리도 크게 외쳤다. 화력을 발사해 끊임없는 총격 속에서 좀비는 일시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주가 연막탄 두 개를 던지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사용하라. 화력 집중 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좀비 아기가 붉은 눈을 드러내며 주먹을 쥐었다. 탄약 바닥 났다. 총알이 다 떨어졌다. 큰 폭발 소리와 함께 좀비가 또 다른 사람을 으깨며 분노로 울부짖었다. 반대편에서 샤오이는 왕보를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왕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날 데려가 나는 아직 계속 갈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왕보의 발 아래 신발이 찢어졌고 그는 짜증내며 이런 값싼 시장 신발들 이라고 저주했다. 그는 신발을 빠르게 던져버리며 샤오이 날 데려가줘 라고 말했다. 샤오이는 주저하며 안 돼. 왕보 너는 더 이상 신발이 없어. 맨발로는 보낼 수 없어. 일단 침착해. 저기 큐브가 있다. 그곳으로 데려가면 넌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샤오이는 그가 가리킨 방향을 초조하게 쳐다보며 무슨 큐브 나는 보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왕보는 샤오이에가 자신의 공간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지금은 혼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샤오이에 저쪽으로 안내해줘. 서둘러 아니 제발 여기에서 나를 데려가줘. 샤오이에 내 말을 들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거야. 한편 좀비 아이는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었다. 안 돼. 또 왔어. 모두 조심해. 크락 크락 갑자기 달리기를 못한 병사의 다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비명을 질렀다. 내 다리 당황하지마. 내가 너를 구할게. 그러는 동안 조사는 엘리베이티드 코리도를 가로질러 뛰어올랐다. 그녀의 레이저 검이 좀비의 가슴에 박혔다. 좀비의 손이 뻗어왔지만 조사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조사는 좀비의 등에 붙었다. 운 좋게도 피했네.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었겠어. 빠르게 생각해야 해? 좀비는 빠르게 조사를 발견하고 머리를 돌려서 뒤를 쳐다보았다. 손을 뻗었지만 조사는 바깥쪽으로 뛰어올랐고 두 개의 칼날이 손바닥에서 날아갔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칼이 좀비의 눈을 정확히 맞추며 좀비는 눈을 뜰 수 없게 되었다. 대장 나는 괜찮아. 빨리 가자. 이 괴물은 우리가 상대해선 안 돼. 모두 빨리 움직여 눈이 멀어진 좀비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고 큰 금속 막대를 부수며 무너뜨렸다. 조심해. 이 녀석은 미쳐버렸어. 좀비 아이의 팔다리가 끊임없이 차올라 여러 구조물들을 파괴하며 지붕의 금속 막대들은 임박한 파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미아오루윈이 재촉하며 말했다. 대장 빨리 달려요. 아니면 그 괴물이 쫓아올 거예요. 뒤에서 뛰고 있는 자오샹은 미아오루윈의 머리 위로 큰 철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급박한 순간에 자오샹은 미아오루윈을 안아 떨어지는 금속을 피했다. 고마워. 괜찮아. 리가 부상당한 병사의 다리를 바치며 앞서 뛰어가는 동안 외쳤다. 샤오윈 모두들 서둘러요. 이곳이 무너질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노인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샤오윈 조심해. 그 순간 거대한 발이 로윈과 자오샹을 향해 내리찍혔다. 두 소년은 돌아섰지만 거대한 발을 피할 수 없었다. 무거운 발이 크게 부딪히며 떨어지고 먼지가 휘날리며 앞에 있던 사람들을 날렸다. 리와 대장 리우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재빨리 뒤로 돌아섰다. 샤오윈 대장 모두들 서두르지 마세요. 왕이 여기 있어요. 모두 무사할 거예요. 미아오루윈과 자오샹은 먼지만 쌓여있었고 큰 부상은 없었다. 이 괴물이 내 사람들을 공격하다니 죽음을 찾는군. 미아오루윈이 외쳤다. 왕보는 미아오루윈의 다리를 바쳐주며 서있었다. 그녀는 기쁘게 외쳤다. 왕보 왕보는 힘을 주어 대강의 힘을 사용해 괴물의 다리를 부셨다. 좀비 아이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한쪽 다리를 잃었다. 조샹은 불안하게 재촉했다. 왕보 지금 빨리 해. 모두가 내가 이 좀비를 상대할게. 하지만 좀비는 계속 회복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계속 이동해야 해. 미아 경찰관 말이 맞아.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을 구했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왕보는 침묵을 지키며 회복 중인 좀비의 바를 응시했다. 시스템 내 분노 포인트가 얼마나 회복되었어? 시스템이 대답했다. 최근 강화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이제 조금 남았어. 80포인트까지 줄어들었어. 하지만 백업을 사용하는데 충분해. 우리는 아직 이길 기회를 가지고 있어. 왕보가 돌아서서 말했다. 일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특정한 이유가 있어. 믿어줘. 모두 빨리 가. 나는 미쳐가고 있어. 왕보는 미치고 있어. 왕보의 성격을 아는 미아로의는 그가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조샹에게 말했다. 그를 보내줘. 조샹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너가 그의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있어? 너는 그 좀비왕에 대해 알고 있어. 미아로의는 끊없다. 정확히 내가 그의 사람이라서 그의 결정을 존중해. 왕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분명 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서 맞서는 것은 정말 위험해. 가자. 팀장. 왕보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조시아는 왕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기지에 도착하면 우리 군대에 합류해. 나는 너를 내 동지로 초대하고 싶어. 앞으로 나란히 싸우자. 하하. 내가 돌아온 후에 이 이야기를 하자. 경찰관 미아가 맞아. 너는 정말 평범하지 않아? 꼭 살아서 돌아와. 왕보. 샤오이안과 내가 널 기다릴 거야. 왕보는 중얼거렸다. 모두가 이미 떠났어. 이제 너와 끝까지 놀 수 있어. 조시아의 칼이 좀비의 눈에 꽂혀 있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조롱했다. 이봐. 너 괴물. 지금 내가 여기 있어. 어서와. 감당할 수 있으면 나를 맛도 알아. 아버지를 위해 복수할 거야. 왕보는 큐브를 꽉 쥐며 계산했다. 그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쉽게 처리될 거야. 좀비는 포효하며 배에 큰 구멍을 열었다. 마침내 이 순간에 입을 열다니 승패는 여기서 갈린다. 왕보는 독특한 무술 기술을 사용해 좀비의 배로 곧장 뛰어들었고 빠르게 배를 닫았다. 좀비는 왕보가 아버지를 복수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외쳤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좀비의 배속은 썩은 냄새가 났고 왕보는 숨을 쉬기 위해 애썼다. 이 작은 구멍들은 뭐지? 소화 분비물. 트리포포비아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 내 바지가 부식되고 있어. 바이러스 지원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 시스템아. 모든 폭발물을 공간에 방출해라. 시스템은 서두르며 경고했다. 침착하세요. 플레이어. 그렇게 많은 폭발물로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 내 배 겁이 더 강하기를 바란다. 내 명령을 따르세요. 외부에서 좀비 아이는 두꺼비의 시체에 다가갔다. 그것은 죽은 아버지 앞에서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갑자기 그것에 배가 부풀어 오르며 눈부신 빛깔의 광선을 발산했다. 큰 폭발이 일어났고 작업장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섯 모양의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후 소용돌이치는 먼지 속에서 한 파리자네에서 나왔다. 완보는 태워졌고 몸에 털 한 홀럽 씻어 있었다. 드디어 신선한 공기를 다시 맡을 수 있군. 정말 강한 바이러스 지원이 중요해. 당신의 시스템은 나를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지만 너무 아파. 내 몸에 모든 살이 타는 것을 느끼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앞에 모든 것이 어두운 공허야? 시스템은 감탄을 표현했다. 플레이어의 모험 정신은 정말 칭찬할 만해. 하지만 지금 비록 죽지 않았지만 당신의 눈과 귀는 손상되었어. 당신의 몸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감염에 위험이 있어. 계속 떠들어 첫 번째 임무가 아닌 것처럼 완보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어 자신의 입에 쑤셔 넣었다. 내 몸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이 여전히 흐릿할까?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플레이어들아 서두르지 마. 응급처치 키트는 효과가 있었지만 부상이 심각해. 회복에는 시간이 걸려 인내심을 가져 완보는 대머리 박을 문질렀다. 정말 깜짝 놀랐지만 응급처치 키트는 즉각적인 회복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는 조심해야겠어. 아 여기 사람들이 있다. 샤오이에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 나를 찾으러 오네. 왕보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다가와서 물었다. 이곳에 방금 큰 폭발이 있었는데 왜 아직? 다른 사람이 소리를 듣고 돌아섰고 왕보는 외쳤다. 이 사람 너무나 치큰데 어디서 본 것 같아? 아 그는 기억이 왕보의 마음속에 쏟아졌다. 배달원은 병원에서 우울하게 앉아 아들인 리오텐밍 3개월 남자 의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아들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그 때문에 그의 아내는 가방을 메고 떠났다. 아버지와 아들은 허름한 방에 남겨졌다. 남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등에 메고 배달 일을 계속했다. 고급 아파트 건물 안에서 대머리 아저씨가 남자와 그의 아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남자에게 더 많은 돈을 건넸다. 남자는 놀라워했지만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날 남자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미끄러져 배달 상자에 음식이 쏟아졌다. 아저씨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고 뒤에 있는 아이를 돌아봤다. 아이는 아빠 아빠라고 겨우 말할 수 있었다. 음식이 쏟아져 반품되어 다시 허름한 방으로 돌아갔다. 아들의 우유 상자는 비어있었고 오늘의 수입을 확인해보니 142위안이었다. 늦은 배달로 인한 벌금 87위안 불만에 대한 차감 172위안 음식 보상 202위안을 빼고 나니 총 차감액은 319위안이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귀하의 신용카드가 만료되었습니다. 제때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읽으며 배달 남자는 쓰라리게 울 수밖에 없었다. 곧 아포칼립스가 내리며 거리는 혼란에 휩싸였다. 어느 구석에서 배달 남자는 아들을 꼽혀 안고 도망치려 했다. 그의 손가락은 좀비에게 물렸고 좀비 바이러스가 그의 몸을 감염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아들의 목을 쥐었다. 아들의 입에서 계속 침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남자는 제정신을 되찾고 비명을 질렀다. 다른 좀비들은 그 큰 외침을 듣고 천천히 다가왔다. 남자는 아들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설령 내가 좀비가 되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서 분노의 기운이 솟구쳐 올라 좀비 떼가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었다. 이후 그의 전 존재는 변하기 시작했다. 왕보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사과했다. 나는 내 과거를 몰랐어. 내 아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배달 남자는 왕보를 바라보며 그의 전 존재가 녹아내리고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한마디 남겼다. 아버지와 아들은 왕보의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왕보는 눈물을 닦아내며 질문했다. 내가 방금 영혼을 목격한 건가? 아니면 눈이 회복되면서 본 환영인가? 시스템 왜 나에게 좀비 왕을 파괴하라고 하면서 좀비 왕의 기억과 의식을 주는 거야? 이 기분은 너무 불쾌해.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스템이 말했다. 좀비 왕을 물리친 것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신체 재생 신체가 부상을 입으면 스킬이 활성화되어 자동으로 회복이 진행됩니다. 회복 시간은 스킬 수준과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킬 업그레이드 조건은 좀비를 처치하는 것이며 현재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은 2367-5000입니다. 신체 강화는 레벨 3에 도달했습니다. 스킬 사용 후 방어력이 100 증가하고 힘이 90 증가합니다. 각 사용 시 100 분노 포인트를 소모하며 쿨타임은 40초입니다. 초시력 업그레이드는 2367-5000의 진행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막막이 보호되어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 후 700m 이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용 시 80 정신력 포인트를 소모하며 지속 시간은 10초입니다. 생과 사의 힘은 레벨 2에 도달했습니다. 생의 힘 사용 시 25 분노 포인트를 소모하며 치유 중독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의 힘 사용 시 초당 40 분노 포인트를 소모하며 피해 중에 암세포를 방출합니다.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은 1000-2000입니다. 신체 적응은 레벨 2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플레이어는 80도에서 100도까지의 온도와 200m 깊이 수압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은 2015-4000입니다. 왕보는 정보 패널을 보며 놀라움에 찼다. 신체 재생과 같은 실용적인 스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스킬들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빨리 샤오유아 팀원들을 만나 이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폭발만으로도 그들이 걱정할 만하다. 왕보의 머리카락 줄기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는 큐빅 블록에서 옷을 꺼냈다. 그는 날 꼭 찢어진 옥들로 싸우는 것이 피곤함으로 시장에서 모든 물건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왕보를 걱정한 샤오유의 그룹은 워크숍으로 달려갔다. 왕보는 날아가면서 외쳤다. 샤오유의 랴오랴오 나 돌아왔어. 마 랴오 왕이 돌아왔어. 샤오유의 기쁘게 왕보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말했다. 잘했어. 내가 돌아왔네. 정말 걱정했어. 그런 식으로 날 놀라게 하지마. 알았지? 그래도 내가 돌아왔으니 괜찮아. 랴오루유는 왕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니 이제야 안심이 된다. 너희들은 기다려. 비록 기어서라도 돌아와야 해? 그런데 왜 머리가 이렇게 짧아? 저 이상한 괴물이 너의 머리를 내가 아닌 대신 잘라버린 건가? 왕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긴 이야기야? 가면서 얘기하자. 무대장 리우는 물린 것에 불만을 품고 말했다. 후후 왜 나는 초능력이 없는 거지? 리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장 리우 이런 건 찾지 마라. 혼자인 내가 이렇게 숭배하는 것은 무의미해. 자 팀으로 돌아가자. 왕보와 조장 차오 가 돌아온 모두는 신속하게 기지로 향했다. 그 전에는 소란 총격전 사상자가 발생하여 그룹의 불안감을 증폭 시켰다. 조장 차오 가 돌아오자 군대는 드디어 진정되었다. 이제 기지가 겨우 100마일 떨어져 있었으므로 모두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다. 점차 그들의 기분이 상승했고 또 하루 밤을 여행한 끝의 그룹은 마침내 기지에 도착했다. 좋아 드디어 왔네 이제 안전한 건가 마침내 돌아왔어 느낌은 이전과 변하지 않았어. 장갑차 안에서 샤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장면을 바라보았다. 와 여긴 정말 크다. 모두 앞에 베이스 존치 있었고 이는 큰산 안에 건설된 곳이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며 차량 행렬이 천천히 들어갔다. 이주민들은 인상적인 건축물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베이스 인가? 정말 거대하고 안전할 것 같아. 보호 장비를 착용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바쁘게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모두 움직이지 말고 손을 들고 가만히 서 있어주세요. 이주민들은 얼어붙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는 민간인인데 쏘지 마세요. 모두 침착하세요. 베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 점검 일 뿐 이에요. 침착하고 줄 서서 검사 받으세요. 왕보가 차량에서 내리며 말했다. 이 베이스는 인상적이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떠돌다가 드디어 쉴 곳을 찾았군. 리아오루가 기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분리되지 않겠지? 맞지? 샤오이가 왕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왕 너와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아. 너 정말 달콤한 말을 잘하네. 샤오이 그 순간 보호 장비를 착용한 군인 중 한 명이 장갑차를 발견하고 말했다. 모두 보세요. 저 정말 멋진 장갑차가 있어요. 우리가 본 적 없는 종류 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왕보가 훑어보며 말했다. 이 차량은 여전히 주목을 끌지만 이것은 이미 가장 평범한 모델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이 방탄차 어디서 구했어? 나는 이걸 버려진 작업장에서 찾았어. 버려진 작업장에서 그렇게 큰 시설을 어디서 찾았어?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야?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켜 어떻게 감사함이 없을 수 있어? 샤오 위안은 찡그리며 말했다. 왕보시의 얼굴에 총을 겨눌 거라면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 스러워 했다. 아 뭘 원해? 자오 샹은 소란을 듣고 돌아섰다. 반대편에선 샤오 위안이 보호 장비를 입은 그 남자를 바닥에 던졌다. 왕보시의 얼굴에 총을 겨누다니 왕본은 두 편 사이에 서며 말했다. 빨리 총을 내려놔. 이런 일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누구고 이 총들은 어디서 온 거야? 이건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야. 빨리 지원을 요청해. 샤오난과 샤오바오도 총을 꺼내들고 말했다. 얼마든지 와봐. 우리는 두렵지 않아. 맞아. 우리는 쉽게 당하지 않아. 이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의 손에 있는 총을 눌렀다. 그는 말했다. 모두 진정하고 흥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실링레기온 종말 시대에는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게다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것을 목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나요? 군인들은 서둘러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모서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실링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중요한 인물인 것 같다. 조아가 달려가며 외쳤다. 실링 아 짜오 샤오이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다니 정말 멋지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링이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작은 오해였어. 젊은이 너의 용기를 칭찬하지만 테미터 피아를 조절해야 해? 개입해줘서 고마워. 실링 또한 상황을 도와줘서 고마워. 문제없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게다가 만약 진짜 싸움이 나면 그들은 너희를 상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샤오이가 여전히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알잖아. 조금만 늦었어도 내가 다 처리했을 거야. 왕보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가 꽤 직설적으로 말하는 구나. 실링 신경 하하 괜찮아. 이런 종말 시대에는 너무 친절하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실링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다행이야. 아니면 우리는 망했을 거야. 아 너를 소개하는 걸 잊을 뻔 했네. 그녀는 묘서 융 정말 이전의 경찰이었고 뛰어난 전투 및 사격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보 전투 기술과 사격 능력이 뛰어난 희귀한 인재야. 왕보 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대대장이 내가 혼자서 좀비 왕이 마리를 죽였다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 나는 그냥 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싶을 뿐이다. 다행히도 그의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좀비 왕이 마리를 죽이고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이 군을 도와준 것이지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 왕보 는 스스로 킥킥거렸다. 헤헤 대대장은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다. 내가 혼자서 좀비 왕이 마리를 죽인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평화롭게 금을 모을 수 있다. 첫 만남 에서는 두 좀비 왕과 함께 팀을 이끌고 기지로 안전하게 돌아온 그 여인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많은 동료들이 희생 되었다. 모두 내 탓이야. 차오야 자신을 탓하지 마. 임무를 완수한 것만으로도 뛰어난 일이다. 젊은 친구 내가 차오를 칭찬하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 그가 정말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너도 우리와 함께해. 나는 내가 분대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왕보 눈이 격련하며 자신의 손을 흔들어 거절했다. 그냥 이걸로 끝내자. 내 성격은 그렇게 느긋해서 군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차오 대장이 날 너무 칭찬한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고 모두 에게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일 뿐이다. 그의 생각 속에서 내가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안에 갇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계속금을 찾지? 절대 아니다. 하하 나는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뿐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예상치 못하게 자오 샹은 왕보가 거절할 줄 몰랐다. 명령을 듣고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알겠어요. 바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미아루 유는 날카로운 눈으로 자오 시행의 이상한 표정을 알아채고 왕보에게 속삭였다. 왜 자오 대장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사일링은 떠나면서 말했다. 젊은이들 나중에 봐요. 네 사일링은 여유있게 떠납니다. 자오 시행은 말했다. 나는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 왕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자오 시행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만 보았다. 내가 그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녀가 화가 났던 걸까? 이전에 그녀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사실이다. 곧 중대장 엘라 유는 왕보와 나머지 일행을 기숙사로 이끌었다. 기지는 산맥에 숨겨져 있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 내부에는 자연 동굴이 있었고 생활 구역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적의 침입 에 대한 자연 방어막 역할을 했다. 각 산뽕우리 에는 화염 함정이 설치되어 있어 좀비 가 기어서 올라와도 도망칠 수 없었다. 군대 는 왕보 일행을 위해 세 개 방 을 마련 해 주었다. 비록 기본적 이지만 전기도 있었다. 밤에 어둠 속에서 더듬거릴 필요는 없었다. 한 방 에는 욕실도 있어 매일 저녁 따뜻한 물을 1시간 동안 공급 받을 수 있었다. 정말 이후에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치였다. 모두가 여기 오고 나서낸 예전처럼 자유롭게 화러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국 떠돌아 다니는 것보다는 머물 곳이 생긴 간단해 나는 타주와 초아 능과 한 방 을 쓰고 초아 양 랴오 루 초아 가오 는 다른 방 을 쓸 게 욕실 이 있는 방 은 그 세 사람 에게 줄 것이다. 왕보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알겠어 리 이 아이는 다 들어봤어? 소대장 리우는 듣고는 그냥 한숨을 쉬었다. 왕보를 정말 존경해 두 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니 소대장 리우 우리 훈련장에 진짜 전투 훈련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물론 이지 왜 없겠어? 벌써 도착해서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구나 다주 무술 배우고 싶어 다주는 아주 빠르게 대답 했다. 네 저는 배우고 싶어요 훈련장 안에서 모두가 기대감에 차 있었다. 미아 로 윤희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흥미로운 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왕보는 주위에 모인 군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대장 리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실수라도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옆에 서있던 소대장 리우 는 신나게 외쳤다. 모두 주목해. 이 사람은 좀비 왕과 맨주먹으로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뭔가 배워봐. 왕보는 점점 더 말을 잃었다.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하지마. 문제 생기고 쉽지 않아. 사람들이 속삭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친구가 정말 좀비 왕과 맨주먹으로 싸운 게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허세일까? 그 당시 대장과 함께 있었다는데 대장에게서 주목을 가로챈 게 아닐까? 왕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불편해졌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아느냐? 나중에 너희들 얼굴 슬랩 해줄게. 다주야 와서 내 힘을 보여줘. 또 예의 따지지 말고 그에게 교훈을 줘. 다주는 외치며 앞으로 튀어나와 주먹을 날렸다. 왕보는 쉽게 피했고 말했다. 다주 내 움직임이 너무 느려. 그렇게는 나를 때릴 수 없어. 다주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다. 오 이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보가 쉽게 피할 수 있다니. 다주가 다시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왕보가 피하지 않고 대신 손을 들어 막았다. 다주가 연속으로 공격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보며 군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오 이 다주의 실력 괜찮은데 헤헤 이건 흥미로운 장면이군. 왕보는 침묵을 지키며 다주가 계속해서 공격하도록 했다. 뜻밖에 다주의 실력이 꽤 좋군. 그는 노피아에서 불리함 없이 왕보와 겨를 수 있다. 미아로 윗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히 약 잡아보아 왕보도 놀라며 말했다. 다주의 실력이 꽤 인상적이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도 진지하게 대해야 할 것 같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왕보는 손바닥에 에너지를 모으고 음양 권법으로 공격하여 반격의 힘을 생성해 다주를 날려보냈다. 군인들은 이를 목격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다. 어 그는 정말 강하다. 이게 무슨 무술이냐? 사분의 힘으로 천분을 막다니 뜻밖에도 왕보가 음양 권법을 사용하여 수용의 원리를 적용하다니 정말 실력을 보여준다. 왕보는 정말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를 꾸내 모집할 방법을 찾아야 해. 왕보는 다주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괜찮아. 내가 좀 세게 쳤나? 다주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방금 어떤 기술을 썼어. 또 나는 모든 힘을 닿았었는데도 여전히 날려버렸어. 빨리 일어나. 다시 한번 싸우자. 하하 하하 너는 음양 권법을 사용했지? 나에게 가르쳐줄 계획이었어? 이때 웃음 소리가 울려퍼졌다. 계속 연기에 연기에 너희 배우들은 정말 심한데 가벼운 공격에 넘어지다니 너무 가짜야 가자 그럴 줄 알았더니 시간 낭비하네 샤오이가 화가 나서 일어섰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다 볼을 의심 하다니 내가 그들에게 깜을 좀 쪄야 겠어 미아루 윈이 급히 샤오 위에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흥분하지마 류대위가 꾸짖었다 너희들 감기 걸렸냐 누가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게 허락했냐 빨리 왕보시에게 사과해라 류대위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우리의 정보력에 좋지 않다 다른 일이 없다면 즉시 해산해라 이런 원숭이들이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런 바보들과 같은 편이 아니다 맞다 이 고양이 긁기 기술은 너무 창피하다 죽고 싶냐 내 사람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냐 왕보가 말했다 류대위 그들이 저를 의심하는 이유는 제가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저에게 경험을 쌓기 하고 싶어 합니다 군인들은 다시 웃음소리를 냈다 좋아 나도 근육 좀 써보고 싶다 하하 이 아이가 함정의 머리를 박고 있다니 편이 해라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왜 이렇게 무섭냐 하하 지금 무서워하면 아직 물러설 수 있어 이 두 명 외 다른 누가 도전하고 싶냐 다 함께 나가서 그의 거만함을 한번 보자 이 친구 나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다 가자 내 동지들 이번에 신명이다 모두 강력하다 정말 견딜 수 있겠냐 다주가 속삭였다 또 이번에는 신명 모두 만만치 않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왕보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내 능력을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며 로운이 안심시켰다 걱정마 괜찮아 나는 왕보가 그들을 간복시키고 존경받게 할 수 있다고 믿어 그 후 군대의 병사들이 하나씩 경기장에 들어왔다 잠시 후 그들은 반드시 너를 망치고 말거야 이 자식아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왕보는 눈을 감은 채 음양권의 자세로 손을 들어 너희 모두 동시에 다가와라 양쪽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이번에는 군대의 병사들이 정말로 자극받았다 뭐하는 소리야 가자 동지들 그놈을 때려 죽여버리자 여러 병사들이 왕보를 향해 사방에서 돌진했다 근처의 노실링은 흥미롭게 지켜보며 자 내 진짜 힘을 보여줘 라고 말했다 좀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왕보는 조상에게 옷을 넘기고 여러 사람이 검토했다 노실링은 궁금해하며 왜 확대경을 사용하는 거지 단순히 보호복한 세트 아닌가 라고 물었다 장저웨이는 웃으며 너는 모르는구나 확대경을 사용하면 이웃의 소재를 더 잘 볼 수 있어 자오 이웃의 소재는 훌륭한데 어디서 온 거야 정웨이에게 보고해 이건 왕보가 내 임무 중에 만난 새로운 동료의 것이야 라고 말했다 장저웨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래서 너의 친구가 간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 노실링은 코를 킁킁거리며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그를 어떻게 끌어들일 거 인지 확인해 라고 했다 소대장 리우는 덧붙였다 난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저쪽의 왕보는 중장갑 차량 과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비 왕과 맨주먹으로 싸울 수 있어 비록 부소대장만 그걸 보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장영 정회인은 이 말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만약 차오 대장이 진실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정말 드문 인재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군대는 새로운 높이에 이를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교활하니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해보아라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보니 진짜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 이 늙은이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 하하 너는 여전히 나를 이해한다 샤오리우 기회를 찾아서 왕보를 우리와 연결해보아라 나는 왕보가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다 소대장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재로 돌아왔다 그는 땀을 흘리며 그가 좀비 왕과 싸울 수 있는 이유를 알겠군 그는 너무 강력하다 아래나 아래에서 병사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며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라고 했다 왕보의 힘을 목격한 사람 중 누구도 그와 맞설 용기가 없었다 샤오유와 다주가 신나게 외쳤다 와 왕은 대단해 보가 이렇게 능숙하다니 나는 그를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왕 내 음향권이 이렇게 부드러워 보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이렇게 강력하다니 나를 가르쳐줘 미아오 루유는 옆에서 평론하며 그가 이렇게 깊은 내공을 가졌을 줄은 몰랐다 라고 말했다 왕보는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힘의 일부만을 사용했을 뿐이다 소대장 리오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왕보 제발 중앙 인물을 계속 죽이는 것은 멈춰줄 수 없겠니 하하 하지만 진지하게 어떻게 두 아름다운 여성을 안을 수 있지 왕보는 속으로 안숨을 쉬었다 내 스승의 가르침은 정말 유용하구나 병사들은 왕보 주위를 모여들기 시작했다 왕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왕선생님 그런 심오한 비법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정말 이미 토하컵을 하십니다 왕선생님 당신의 말은 권위가 느껴집니다 저는 왕선생님만큼 똑똑하지 않으니 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2층에서 자오 시양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니 이제 믿게 되었습니까 그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까 정혜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했다 이것은 비범한 재능 입니다 우리는 그를 모집 해야 합니다 시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듯 재촉 했다 그렇다면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최근 정보 보고서 에 따르면 바깥의 좀비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같은 사람들이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완벽한 너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를 너무 압박 하지 말자 시링 당신이 그에게 최고의 대접을 아직 재현하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그가 동의할지도 모른다 자오 너는 그와 가까운 사이 아니냐 그에게 우리가 그를 만나주고 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전해줘 하지만 그는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내게 콜라를 주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담배를 주었지 이를 듣고 정의이와 시링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는 콜라와 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이 재앙 속에서 지역 거부와 같군 그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해 자오 시앙은 씁쓸하게 웃었다 왕보가 여기 남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저녁에 왕보 그룹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샤오 미아오로인은 조용히 문을 열며 말했다 아는 너무 조용해 아마 모두 잠들었을 거야 미아오로인의 걸음이 다소 빠른 것 같아 왕보는 속삭였다 미아오 미아오 그렇게 빨리 걷지마 그냥 다시 잠자리에 가자 미아오로인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한탄 하며 말했다 너가 뭘 하려는지 궁금해 그 후 미아오로인은 바닥에 침구를 던지며 말했다 샤오이와 나는 침대에서 자고 너는 바닥에서 자 왕보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바닥이 너무 축축해 걱정돼 음 난 손으로 좀비왕을 물리친 게 아니야 병에 걸리기 싫어 변명하지 마 샤오이가 덧붙였다 그런데 미아오 나는 왕과 함께 자고 싶어 왕보는 제안했다 이렇게 하자 샤오이가 우리 사이에서 자면 괜찮지 샤오이 그걸 허락해주면 다음에 누군가를 침대 위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는 샤오 대장을 보는 눈빛을 못봤나 그는 이미 누군가를 눈여겨보고 있어 왕보는 긴장하며 땀을 흘렸다 아니 나와 샤오 대장은 깨끗해 우리는 그냥 서로 칭찬했을 뿐이야 미아오로 인의 말을 들은 샤오이는 분노를 표출했다 샤오이 언니가 맞아 나도 그가 대장을 계속 쳐다보는 걸 봤어 그를 혼자 자도록 걸 주자 샤오이 나는 샤오엠에게 우리를 위해 뜨거운 물을 좀 주세요 할게 너는 먼저 샤오하러 가 나는 잠시 짐을 정리할게 왕보는 불만스럽게 바닥에 담요를 펴며 말했다 에휴 바닥에서 자고 싶지 않아 샤오이에는 화장실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미아 언니 샤오야는 뜨거운 물을 조금만 남겨놨어 세 사람이 샤오하기엔 부족할 것 같아 함께 샤오할까 아니면 물이 부족해질 거야 물이 부족하다면 함께 샤오하는 수밖에 없어 왕보는 기회를 엿보며 웃었다 그거면 내가 너희와 함께 샤워해야겠네 농담이지 나는 차가운 샤워할게 나를 들이면 안 돼 아니면 나를 원망하지 마 샤워 위엔 문 앞으로 나와 그를 놀리며 혀를 내밀었다 왕보는 눈물 한가득 흘리며 중얼거렸다 여자의 질투는 정말 무섭다 다음날 아침 왕보는 미아 루인과 함께 경기장에 섰다 왕보 준비됐어 가자 너에게 힘으로 가는건 안주겠어 미아 루인이 말했다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 일부러 감점하지는 않을게 샤워 위엔 밖에서 응원했다 가자 미아 언니 그 나쁜 남자에게 교훈을 줘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도록 해봐 걱정하지 마 샤워 위엔 난 최선을 다할거야 그 말과 함께 미아 루인은 앞으로 달려가 주먹을 날렸다 왕보는 빠르게 타쳤다 미아 경찰 인상 깊은 기술이네요 하지만 당신의 속도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왕보는 미아 루인의 두번째 주먹을 피하고 옆으로 기울여 반격했다 미아 루인은 뒤로 플리핑하며 왕보의 턱에 스트레이트 킥을 날려 그가 아프다고 소리쳤다 아우 너무 아파 왕보가 잘 싸우네 왕보는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미아 미아를 너무 과수평가 했군 너는 내 아내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적을 과수평가 한게 내 잘못이지 난 좀비 왕을 물리쳤어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망신이야 다만 직접 전투가 좀 지루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야 미아 루인은 고민에 빠져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신이 없어서 물었다 그래서 말해줘 어떻게 경쟁이 흥미로울 수 있을까 왕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기에서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내가 너를 만질 수 없으면 내가 진 걸로 치겠다 내가 나에게 세 번 만져 지면 오늘 밤 너는 그때 왕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 이 자식 생각하는 건 그거밖에 없니 샤오이가 밖에서 끼어들었다 미아 언니 동의해줘 그가 지면 다른 여자들을 볼 수 없게 될 거야 샤오이가 말하니 나도 동의해 하지만 너는 결과에 맞설 준비를 해야해 왕보가 킥킥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오늘 밤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잔다 미아 오루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되겠어 이 녀석이 나를 암정에 빠뜨리고 있어 왕보가 앞으로 뛰어들었다 헤헤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오늘 밤 준비해 너무 자신하지 마 확실한 건 없어 미아오루인이 팔을 앞으로 휘두르자 왕보가 능숙하게 피하며 그녀 뒤에 나타났다 미아오 미아오 넌 어디를 보고 있어 나는 내 뒤에 있어 미아오루인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는 엉덩이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빨개지며 외쳤다 아 이 자식 밖에서 샤오이가 응원하며 외쳤다 왕보 너는 삐어래 미아오 언니 그에게 교훈을 줘 미아오루인이 뒤로 차기를 시도했지만 왕보가 피하며 도발했다 미아오 미아오 넌 너무 느려 너무 자신하지 마 이번엔 피하지 않을 거야 난 피한다고 는 한 적 없어 넌 나에게 잡혔어 미아오 미아오 왕보가 미아오루인의 주먹을 잡고 다가가 입을 맞추려 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그녀의 가슴을 더듬었다 얼굴이 뜨거워지며 그녀가 외쳤다 왜 이러는 거야 너는 나를 가지고 노는 것 뿐이야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다리를 들어 위안보의 생식기를 차려고 했지만 그는 급히 물러서며 외쳤다 미아오 미아오 너무 잔인해 내 미래의 행복을 망치고 싶어 미아오 루인은 화가 나서 반박했다 너를 그 차기로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관대하다 나랑 장난치다니 반드시 교훈을 주겠다 전진하며 미아오 루인은 몸을 돌려 힘찬 발차기를 날리며 외쳤다 와 정말 강력한 발차기다 너는 졌어 위안보는 놀란 척하더니 갑자기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헤헤 나는 그냥 가장 그는 미아오 루인의 발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들어 올렸다 미아오 미아오 이제 너에게 기회가 없어 내가 이겼어 후회하지 마 어쩔 수 없이 미아오 루인은 고개를 기울이고 끄덕였다 미쳤다 내 차려야 나도 내기를 하고 싶어 그 순간 박수가 들렸다 젊은이 자오 대장님이 잘 말하지 않았어 너의 기술은 정말 뛰어나 위안보는 자오 대장이 나타날 줄 몰랐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을 발견했다 자오 샹은 소개했다 위안보 이분은 우리 그룹의 정웨이야 왕정웨이 만나서 반가워 나는 위안보 내 왼쪽은 샤오예 그리고 다른 쪽은 샤오미아오야 이 어린이는 모든 것을 봤어 너의 기술은 정말 뛰어나 아 겸손할 필요 없어 너무 겸손해 샤오자오가 너희들에 대해 간단히 알려줬어 왕보가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왕보가 식은 땀을 흘리며 조상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캡틴 당신이 그녀에게 제가 해킹을 사용한 사실을 덮어주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그의 뜻을 이해한 조상이 윙크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종말의 길에서 기만의 길은 당신 같은 용감한 영혼이 탐구하는 일이 드물죠 하하 정말로 도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료들도 그들 역시 우리에게 큰 은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왕정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왕정의 당신은 정말 너무 겸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서로 더 많이 도와야 합니다 왕보가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하 여러분이 군인의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니 예상치 못했습니다 정말 칭찬을 만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업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조상은 손에 들고 있는 빨간 상자를 열었다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들은 후 우리 군에서 명예 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냐오루인은 숨을 삼키며 입을 가렸다 1급 군 공로 메달 이는 최고의 명예 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각자 모두 정말 최고의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메달은 왕보 냐오루인 관 샤오이에 리 다주 그리고 리 에게 수여됩니다 샤오이에 메달을 받게 되어 기쁘지 않을 수 없었고 왕보 걱정스러워 했다 그가 정말 메달을 수용한다면 그는 그들의 일원이 되는 것인가요 군의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던 왕보 제빨리 말했다 이 보상은 정말 지나치고 우리는 단지 조금 도와드린 것일 뿐입니다 이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는 모두의 기여와 그들의 친절에 대한 인정 일 뿐 입니다 우리는 보답할 것이 없으니 제발 수용 해주세요 왕보 는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고 의도적으로 든 우연히 든 그의 손이 자오시앙의 손에 닿았다 자오시앙의 얼굴은 약간 붉어졌고 왕보를 바라봤다 왕보도 동등한 강도로 응시 했다 자오시앙은 재빨리 팔을 뺐다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일 없으면 먼저 가겠습니다 왕보는 미소 지었다 넌 돌아온 이후로 바빴구나 우리 한동안 모임이 없었잖아 오늘 밤 어딘가에 가는 건 어때 야오루인은 그의 말에서 모호한 힌트를 느끼고 왕보를 불가피하게 흘띳 쳐다보았다 왕정 회의는 입을 열었다 모두가 자오 대장의 일에 대해 아는 것 같군요 왕보는 혼란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오 너희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자오 동지는 다른 기지로 전근되어서 징계 역할을 맡게 될 거야 샤오 위에는 물었다 돌아오자마자 떠나는 거야 나는 아직 대장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오 시앙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했다 다른 기지에는 징계 임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그곳에 임시로 가서 징계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왕정 에이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아쉽다 현재 징계 임원도 동급 이 없어서 그 사람이 전근되면 좌우 동지가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샤오 위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왕의 능력으로 징계 임원 역할은 손쉽겠죠 왕보는 얼굴이 붉어지고 더듬거렸다 샤오 위 샤오 이 말이 맞아 왕보가 그러면 좋겠어요 왕보가 새로운 징계 임원이 된다면 그런식으로 놀리지마 무서워 왕보가 그렇게 동의하면 문제없죠 나와 함께 새로운 징계 임원이 된다면 우리의 군대는 진정으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왕보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교육 담당자로 일한다면 아마도 군사정보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고 그는 즉시 대답했다 왕정의 나는 결심했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야 그렇다면 너도 우리 중 한 명이야 조상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하지만 왕보는 전에 거절하지 않았나 내가 있어서 그런 건가 왕보는 끼어들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정회의가 동의할지 궁금해 저녁이 가까워지자 모두 기숙사로 돌아갔다 왕보는 자신의 메달을 꺼내 샤오난에 가슴에 꽂아주며 말했다 왕 이건 너가 받아야해 너는 진짜 자격이 있어 다리를 지켜준 덕분에 우리는 너의 것이야 샤오난은 부끄러워 머리를 극적였다 부끄럽게 느껴져 샤오바오는 놀리며 말했다 부끄럽다면 나에게 줘 헤헤 농담이야 이건 형보가 준 거니까 샤오바오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 정말 소극적이구나 리더 가슴에 놓인 메달을 만지며 울었다 경찰로 수십년을 일했지만 퇴직 나이에 영예를 받을 줄은 몰랐다 다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를 리더로 임명하고 정회의가 너를 군대에 들어가게 해줬어 놀랐지 왕이 정회의에게 너를 요청한 거야 너의 군 계급은 이제 분대장 인데 너는 전에 군인이 아니었 잖아 다주는 자신이 잘못 들었 다고 생각했다 정말 분대장으로 직접 되는 건가 다주 너 예전부터 특별 부대 군인이라고 항상 말하지 않았어 이번엔 진짜야 하지만 군대에 가면 항상 형보와 함께 영원히 따라가고 싶어 군대에 가는게 형보와 일에 영향을 미치면 나는 즉시 철회할게 나는 형보에게 무술을 배우고 싶어 다주 걱정하지마 너를 군대에 입대시키는 것도 내 도움이야 사실 지금 나는 그들의 교육 담당자야 신병들에게 사격과 레슬링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 다주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게 사실이야 보형도 군대에 가는 거야 하지만 알다시피 나는 며칠 일마다 7일동안 떠나야 해 내가 없는 동안에는 너가 대신 신병들을 훈련시켜야 해 이건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나는 보형만큼 능력 있지 않아 그렇지 왕은 7일동안 떠나야 해 문제가 없어 보형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강사가 되기에 충분해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다주가 왕부 앞에서 곧게 섰다 보고 합니다 반드시 임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샤오이가 갑자기 왕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나와 무를 데리고 함께 돌아가요 왕 당신이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야 해요 나는 모두와 같이 당신이 정시에 돌아가야 한다고 동의해요 샤오이 나는 내가 왕부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걸 알아 하지만 그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를 어렵게 만들지 말자 게다가 우리는 그 없이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뇨뇨 너는 매일 더 고집스러워지고 있어 그가 없으면 우리는 힘들 거야 경고 다음 구문은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18세 이하의 개인은 주의하세요 저녁에 왕부가 온수탭을 켰다 정말 온수욕조는 가장 편안해 그럼 너희 둘은 아직 준비 안 했어? 샤오이와 뇨루이는 수건에 쌓여 들어왔다 샤오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왕 난 준비가 되었어 자 약속을 지켜보세요 샤오이가 먼저 나섰다 왕부가 그녀의 엉덩이를 잡고 잠시 입맞춤을 했다 샤오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왕 샤오이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말을 마친 샤오이에는 왕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입을 내밀었다 왕부가 말했다 좋아 준비가 되었어 여전히 서있는 미아루윤을 보며 왕부는 손을 뻗었다 미아미아 여기 와서 씻어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는 샤오이에를 보며 미아루윤이 주물거렸다 샤오이에 정말 아이스크림을 즐기네 샤오이에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 미아루윤을 무시한 채 샤오이에가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한참 후 미아루윤도 수건을 풀었다 왕부가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여기 오기로 결심했군 자 뭐 하고 싶어 물론 직접 전투다 얼굴이 붉어진 미아루윤이 물었다 영원히 여기 있어도 될까요 장면이 전투 캠프하로 바뀌었다 미아 전쟁이 끝났어 이제 아포칼립스에서 우리의 집을 재건할 수 있어 서둘러 돌아가자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의 우주선 뒤에서 더 큰 우주선이 그들을 쫓고 있었다 샤오이에가 뒤를 돌아보고 소리쳤다 안 돼 저기야 하하 드디어 너를 만나게 됐어 의로운 전선에도 가장 용감한 여성들 이 말을 들은 미아루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개인가? 제국의 가장 강력한 헌팅독 왕부 하하 아름다운 소녀들 당신들은 절망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샤오이에 그의 주위를 끌어 내가 뒤에서 공격할 방법을 찾을게 샤오이에가 분명하게 소리쳤고 항공기를 옆으로 조종했다 왕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망치려고 그런 일은 없지 그는 즉시 무기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다 두 개의 기관총이 그의 항공기 아래에서 나타나며 샤오이에의 항공기를 향해 연속 사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움찔하며 신음했다 화력이 너무 강해 거의 끝장날 뻔했어 미아오루윤이 크게 외쳤다 샤오이에 계속해 이렇게 계속하면 곧 몸이 마비될 거야 샤오이에는 즉시 최대 출력을 발휘했다 분홍색 막대기가 튀어나오고 그녀는 그것을 꽉 쥐고 다리 사이에 눌렀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지지 않을 거야 샤오이의 우주선은 힘을 더해 왕부의 공격에서 거의 벗어날 뻔했다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헛된 짓이야 사랑 누구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의 손가락이 다시 지 스팟을 눌렀다 항복해 내 패배한 하수인이 되어라 붐 두 개의 포탄이 발사되었다 샤오이는 부드럽게 신음하며 말했다 미야와 언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다음 공격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어 귀청이 찢어지는 폭발음이 울렸다 샤오이는 공식적으로 패배했다 이제 미야오루윤만이 왕부와 함께 싸움을 이어갔다 이제 너만 남았어 소녀 도망칠 수 없어 나는 도망가지 않아 너의 오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미야오루윤은 왕부의 항공기로 곧장 돌진했다 오 나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싶어 용감한 선택이야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거야 너 알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너의 최강 공격을 꺼내봐 하하 오랫동안 상대와 맞붙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 자 내 최강 공격을 맞이해 왕부는 최강의 힘을 발휘하며 미친 듯이 돌진했다 미야오루윤은 회피하지 않고 그가 공격하도록 허락했다 뭐 내 공격을 아예 피하지 않다니 나는 피하지 않아 내 광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누가 궁극의 승자로 떠오르는지 보자 왕부는 기분이 상의 위를 악물며 말했다 비열하다 누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두 비행기는 빠르게 충돌하며 왕부와 미야오루윤이 동시에 만족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결국 그는 미야오루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두 소녀를 바라보면서 그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12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샤오이와 미야오루흥이 나왔다 샤오바우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샤오용 언니 샤오이 언니 왜 절뚝거리세요? 불편한 곳이 있나요? 아니 미야오루흥이 대답했다 어젯밤 조금 몸을 단련해서 오늘은 좀 쑤신다? 정확히 샤오이가 덧붙였다 하룻밤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 아침 먹으러 가자 밍화 접택에서는 왕보가 식사를 늘어나게 하고 있었다 리핑이 비웃으며 자신의 접시를 내보였다 아직 배가 고프면 내 것도 먹어도 돼 홍페이가 물었다 어제 어디 갔지? 검은 벽돌 오븐 왜 그렇게 굶어 죽을 듯 보이냐? 왕보가 만족스럽게 내쉬며 말했다 드디어 배 불러 너무 행복해 어젯밤 검은 벽돌 오븐 보다 더 무서운 곳에 갔어 왼창이 다가왔다 왕보 식사 후에 사업에 집중해 너가 진비 그룹의 기업 주권 계획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라고 했잖아 나는 완벽하게 해냈어 이제리 가문의 속임수를 한번 보자 그들과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됐어 그들은 거실에 들어가 프로젝터를 켰다 원치앙이 말했다 최근 진비 그룹이 첫 공개 상장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리아오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어 나는 그들의 시스템에 해킹을 해서 그가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업 지역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진비 그룹의 현재 평판으로 봤을 때 첫 공개 상장 후 리아오의 기업 지배권은 최대 2천억으로 평가될 수 있어 리핑은 놀라워하며 2천억 그렇다면 그들이 첫 공개 상장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왕보는 약간 이상하다는 듯이 찡그리며 진비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아직 첫 공개 상장을 하지 않은 게 이상해 실제로 리아오가 조시 사업을 인수한 이후로는 첫 공개 상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이상한 것은 조시 사업이 제국의 황실이라는 금융회사에 인수된 후 바로 그 일이라는 거야 그 전에 황화에 따르면 리 가족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리아오가 조시 가족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뒤에서 다른 이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홍페이가 끼어들었다 나는 이 제국의 황실에 대해 알고 있어 예전에 우리 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이 바로 이 회사의 것이었어 제국의 황실에 대한 정보는 드물어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의 금융 세계에서의 평판이 상당하다는 것뿐이야 그들의 CEO는 랑 여사라는 엄청난 인물인데 심지어 검은 호랑이 갱도 그녀에게는 3중으로 존경해야 한다고 들었어 왕보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블랙타이거 갱조차 3분의 1을 존중해야 하니 리아오 뒤에 있는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겠군 그가 입을 열어 물었다 그래서 리아오가 최근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네 저는 그들의 시스템에 해킹하여 그들이 최근에 매우 인기 있는 토지를 구매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최근 발표된 핫스팟 중 하나로 여러 부동산 거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아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그가 이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는 자본을 끌어들릴 수 있어 진비 그룹의 시장 위치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핑은 눈에 반짝임을 느끼며 생각했다 나중에 그곳에 몇 가지 부동산을 사야겠군 웬치앙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정보가 알려진 후 그들은 여러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여 경매에서 이 토지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보는 물었다 경매는 언제 시작됩니까? 2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웬치앙이 대답했다 내 부동산 회사를 대표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부동산 회사의 대표로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지난 후 경매 현장에서 경매는 15분 후에 시작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 장소에 있던 싱화는 왕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왕보 업무가 끝났나요? 모든 게 괜찮나요? 지금 경매로 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왜 경매에 가나요? 저는 처리할 일이 있어서 당신과 함께 놀 수 없어요 놀러 오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서로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제 반응을 지켜보세요 싱화는 전화를 끊고 왕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 채 리아요의 목소리를 들었다 싱화 너도 여기에 있니? 이 혐오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옥화는 찡그린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반년이 넘었군 나중에 축하연이 있는데 한잔하고 싶어 축하연 오늘 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할 것 같군 허 이때 옥화 쪽에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리아오가 그들을 보고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부동산 대표들을 초대하다니 시내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모였군 너의 존재가 꽤 영광스러워 보인다 오늘은 내게 그리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지켜보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확보할 것이다 사실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나와 협력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이에 치열한 대립은 필요 없어 완전히 내려놓고 함께 강력한 사업제국을 세울 수도 있어 그렇게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너처럼 유능한 사람이 과거의 일에 연연하진 않을 거야 리아오의 친구가 뒤에서 조롱했다 하하 형 그가 그의 올케를 잇는 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야 옥화는 자극받아 리아오의 칼날을 꽉 잡았다 이 개자식아 입 다물어라 이 멍청아 내가 그녀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리우 옥화 내가 말했듯이 언젠가는 널 죽을 때까지 간절히 구걸하게 만들겠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리아오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동생이 뒤에서 외쳤다 야 내가 무능력해서 내 올케가 너를 떠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냐? 리아오가 말했다 싱화야 나는 너를 깊이 존경해 너의 사랑을 그리고 더욱이 너의 열정적인 헌신을 존경해 하지만 제발 자제해라 그가 말하는 동안 리아오는 싱화의 팔목을 강하게 잡아 꽉 쥐어 그에게 심한 고통을 안겼다 이 쓸모없는 바보야 내가 뭐라 하든 그녀는 여전히 내 아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회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가 죽었든 심지어 내 손으로 계단에서 밀어버렸든 상관없이 이를 듣고 싱화의 눈이 물기 같고 여 같고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어찌 그렇게 무정할 수 있냐? 싱화 옆에 있는 백발의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싱화야 그런 사람과 언쟁할 필요 없어 차분하게 있어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와 같으니 그를 비즈니스 분야에서 물리치자 싱화는 감정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알겠어 페이 오늘 나는 당신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기다려봐 리 소년은 업신여기듯이 대답했다 하하 말로만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냐? 그 땅은 확실히 내 것이다 저기 있는 그는 애도하는 개같이 보인다 리 아오는 입을 열었다 저기 저 쓰레기통 보냐? 응 보이는데 그게 어쩌라고 리 아오는 희죽 웃었다 그 쓰레기통을 들고 유싱화의 머리에 내려쳐라 리 젊은이는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유싱화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라리 당신 사람들에게 시키지 왜 그런 짓을 해? 그들은 당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런 짓을 하겠어? 하지만 나는 만약 내가 실패하면 구속될 거야? 게다가 나는 너의 동생이야 너의 대표이기도 하잖아 리 아오는 갑자기 그의 입을 잡아막으면서 말했다 너 이 개새끼야 내 말을 잘 들어 너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화일 뿐이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 건 내 말을 잘 듣는 개를 두기 위해서야 이해했냐? 나는 무기력한 개를 키울 생각은 없어? 젊은 마스터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쪽에서는 싱화가 다른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계산해봐 우리가 입찰하는 금액이 얼마나 손실로 이어질지 그 순간 젊은 마스터리의 고함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싱화는 돌아보았고 젊은 마스터리가 쓰레기통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 개새끼 난 너를 잊을 거야 바로 그때 한 인물이 앞으로 뛰어들어 치아를 드러내며 충돌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젊은 마스터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찔렀습니다 왕보는 여유롭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마스터리 오랜만이네 왜 이렇게 기습 공격에 빠져 있는 거야? 젊은 마스터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왕보 너 왜 여기 있어? 싱화를 동반한 노부인은 소리쳤습니다 빨리 경비를 불러 누군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한부하가 다가와 리아유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스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블랙타이거 캥에게 다쳤던 그 사람? 오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간단치 않아요 여기 나타난 게 의심스럽습니다 젊은 마스터리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고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지? 왕보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경맥과 어떤 오락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러 왔어요 그런 다음 그는 싱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옛적과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네 류싱화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왕보 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범도 없이 난 정말 혼란스러워 혹시 이번엔 내게 지지 말고 남자답게 보여주길 바래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어 싱화의 눈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젠장 왕보 너 뭐하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어 리아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싱화 너가 꽤 괘씸한 인물을 화나게 한 것 같네 너는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난 먼저 들어갈게 너가 여전히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 이번에는 싱화가 무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보의 연기 기술이 리아오까지 속였군 정말 대단해 경매장 안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일어섰다 여러분 오늘의 경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매는 즉시 시작됩니다 손에 있는 숫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오는 왕보를 유심히 관찰한 후 자신의 부하에게 말했다 그 가이의 배경을 다시 조사해라 그가 리우싱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봐 만약 그가 리우싱화와 경쟁하고 있다면 블랙타이거 패거리를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이 가이는 분명 심상치 않아? 다음은 첫 번째 토지의 경매 시작가가 18,088이다 왕보는 조용히 방안해 모든 사람을 관찰했다 별로 반응이 없군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토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싱화아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어 그때 내가 소란을 피울 거야? 시간이 흐르고 왕보는 지루한 나머지 잠이 들었다 무대 위에 있는 소녀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당첨자분은 백스테이지로 와서 서명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경매의 마지막 토지입니다 싱화는 리아오를 슬쩍 보고 중얼거렸다 행동에 늙은 여우야 너에게 내 길을 내주지 않을 거야 시작가는 만 6점 각 입찰 증가는 500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 아가씨가 18,000을 입찰합니다 이 신사가 18,500을 입찰합니다 리아오의 부하가 속삭이며 상기시켰다 우리가 28,000 이상으로 지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아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25,000점 관중은 감탄하며 말했다 어 벌써 25,000이다 어찌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 정말 부유하군 진비 기업이 이 땅을 확실히 얻으려는 것 같다 결국 사장의 할머니니까 계속 할 필요가 없어 남은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25,000 더 높은 입찰을 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 반응이 없자 소녀가 다시 말했다 그럼 25,000 한 번 25,000 두 번 바로 그 순간 리우싱화가 외쳤다 3만점 방 안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와 그가 3만을 넘겼어 미쳤나? 그는 망할 거야 리아오의 부하가 어색하게 말했다 3만 그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한계를 넘었어요 리우싱화가 비웃었다 너희는 그냥 두고 보렴 리아오가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나랑 놀고 싶어 그는 입찰 서명을 들고 말했다 3만 2천 그의 부하가 공포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건 이미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싱화가 옆에 있던 노인 여성에게 말했다 계산 좀 해줘 이긴 입찰 금액이 나중에 이익을 보장하려면 얼마여야 해? 이긴 입찰이 4만 5천을 넘으면 손해를 봅니다 만약 실제로 이렇게 높아진다면 회장 측은 나는 손해만 보지 않으면 돼 무조건 이 땅을 확보해야 해 나는 그에게 한 번 졌으니까 이번에는 질 수 없어 싱화가 즉시 외쳤다 3만 리아오의 부하가 물었다 이건 우리의 초기 추정 치료에서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리아오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랑 부인을 찾아 4만 4만 이상으로 입찰하는 사람 있나? 소녀가 흥미롭게 싱화를 바라보았다 정말 리우 가족의 후계자답다 그가 입찰을 올릴 때마다 항상 상대보다 상당히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적이다 더 높은 입찰자가 있나? 없다면 4만 한 번 리아오가 목소리를 높였다 4만 2천 입찰합니다 싱화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랑 부인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 그녀는 우리의 일을 이익의 5%를 원한다 이 수치를 듣자리아오는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노숙자는 정말 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리우 싱화가 땅값을 올렸으니 이 기간만 지나면 회사는 온 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때는 도시의 재산이 우리 집 앞에서 두드릴 것이다 소녀는 물었다 지금 4만 2천인데 더 높이 입찰할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금비 회사는 여전히 부유한 것 같네 이 회장은 정말 결단력이 있어 리우 총각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더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둘 중 한 명과 만날 수 있다면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리아오의 부하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야 안경 끼고 멍하니 뭐해? 빨리 계산해 소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알겠어요 지어내서 죄송해요 4만 2천 한 번 가고 4만 2천 그녀가 말을 끝내기 전에 싱화가 외쳤다 4만 5천 입찰가는 이제 4만 5천입니다 더 높은 입찰 입는 분 사장님 그리우 싱화는 분명히 그 땅을 빼앗으려 단단히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입찰해도 그는 맞설 겁니다 리아오는 침묵을 지키며 싱화를 내려다보았다 싱화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자 리아오 누가 최종 승자인지 두고 보자 리아오는 분모의 이를 악물었다 리우 싱화 너 개새끼야 싱화 옆에 나이든 여인이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에서 당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화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정말로 그의 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싱화 너 미쳤어 회사 자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아직 계획도 세우지 않은 땅을 두고 경쟁하다니 아버지는 너를 믿고 있어 이 땅은 분명 가치가 있다 젠장 내가 너가 그 여자를 위해 이러는 줄 모를 것 같아 이 사회는 너를 회사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회사 자금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사장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젠장 이 땅을 따낸다 해도 더 이상 살 돈이 없어 소년은 망치를 들고 외쳤다 4만 5천 1번 사장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의 계획이 파산할 위기에 처한 건가요? 4만 5천 2번 사장님 이 사회에서 지원이 없어요 당신 명의의 자산은 겨우 100억인데 이 땅을 커버하기엔 부족합니다 4만 5천 3번 소녀가 망치를 내리치려는 찰라 왕보가 갑자기 소리쳤다 5만 리아유 아리우싱화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방 안에 사람들은 속속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왜 5만에 입찰했지? 그는 어떤 성인인가? 그의 의도가 뭘까? 이제 입찰가가 5만이 됐는데 더 높은 입찰자가 있을까? 왕보는 자랑스럽게 앉아있었고 옆에 있는 정장 입은 남자는 그를 보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노인 그는 항상 자고 있어 그냥 재미로 온 줄 알았어 그래서 5만 한 번 리아유는 속삭였다 이전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해 응 사장님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 외쳤다 이봐요 왜 입찰이 항상 이렇게 느려요? 응? 고의인가요? 근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리에 신호야 이제 시작하자 그러자 일군의 사람들이 일어나 외쳤다 나도 눈치챘어 이 경매 스탠드가 좁 이상해 당신은 얼마를 뇌물 받았나요? 그녀의 외모를 봐 그녀는 여기 사장님의 정보에 틀림없어 그녀는 천천히 입찰을 끌어내서 우리에게서 돈을 뽑아내려고 해 소년은 놀라서 말했다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지? 내가 입찰을 천천히 외쳐서 그런 건가? 싱화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경매에서 소란을 피우는 유형이야? 뭔가 속임수를 쓰고 싶은 것 같아 왕보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 사람들은 모두 리아오가 배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의 의도는 뭐지? 왕보는 리아오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가 정말 이 당을 얻고 싶다면 왜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걸까? 소년은 망치를 들고 계속 말했다 5만원 3번 이 입찰자는 수상한 것 같아 서둘러 망치를 내려쳐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마 이 손님에게 축하해 거래가 성사되었어 소녀가 망치를 내리치려 할 때 리아오가 즉시 외쳤다 5만일천 그가 외친 순간 망치가 내려쳐 소년은 깜짝 놀랐다 내가 잘못 들었나? 누군가 5만일천이라고 했어? 왕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뭐 또 다른 술책인가? 싱화는 화가 나서 일어섰다 리아오 너 뭐하는 거야? 망치가 떨어진 후에 입찰을 발표해야지 리아오는 대답했다 망치가 내려치기 전에 내가 입찰했어 이 경매 진행자가 수상하다고 의심해 이 직원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을 거야? 소년은 망설이며 손을 줘 없다 남을 비난하지마 내가 너의 입찰을 발표하기 전에 망치를 내리쳤던 게 분명해 홀에 감시 카메라가 없나? 다시 재생해볼까?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리아오는 교활에 적절한 순간의 기회를 잡아 입찰을 했다 이 소년은 곤란해 그 후 경매 영상이 재생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소년은 사장에게 꾸중을 들었고 영상은 10번 이상 재생되었다 확실히 우리 경매 진행자의 실수인 것 같아 분명 무언가 수상해 내가 원하는 땅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경매되다니 누군가 술책을 부리고 있어? 싱화가 소리쳤다 리아오 내가 분명 술책을 부리고 있어 먼저 입찰자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을 틈타서 입찰가를 높이려고 너의 의도가 뭐야?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야? 우리에게 돈을 받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이 경매에는 누군가 술책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해 모두가 느끼고 있어 헛소리하지마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맞아 나도 보아하니 반드시 엄정한 결과가 따를 거야 모두가 이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고 사장은 소녀를 탓하며 말했다 내가 일으킨 문제를 봐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미안합니다 사장님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말씀드립니다 이미 충분히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그냥 재경매를 하거나 입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경매를 계속하면 됩니다 당신의 입찰가는 5만 1천이었죠? 제가 천을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사장이 급히 말했다 선생님 이것은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젊은이 이 문제는 가볍게 다룰 수 없으며 여전히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그 땅은 다른 날 경매될 수 있습니다 싱화가 말했다 리아오 드디어 내 여우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경매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말했듯이 어쨌든 오늘의 거래는 무효야 경찰을 부르자 소년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경찰을 부르지 말아주세요 경찰을 부르면 제 경매사로서의 커리어가 망가질 거예요 왕보가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무서워하지마 진정해 일어설 수 있게 하자 걱정하지마 내가 괜찮을 거야 내가 이걸 처리해줄게 소년은 왕보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 남자는 정말 부드럽고 잘생기기도 했어 더 이상 울지마 나는 여자들이 우는 걸 제일 싫어해 왕보는 소녀를 일으켜 세운 후 리아요에게 말했다 리아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 너에게 해결책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줄 수 있어 싱화가 서둘러 말했다 야 야 너희들은 이러면 안 돼 여기서는 할 수 없는 말이 없어 결국 경매는 두 사람이 꼭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왕보가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내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불합리해 하지만 이 땅은 이미 나에게 팔렸어 여기 리시가 반대를 제기하고 너는 계속 다그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있어? 싱화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왕보 너는 뭐 하는 거야? 리아오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이건 우리 일인데 너는 간섭하지 마 너는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모두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주세요 그들에게 해결책을 협상하게 하죠 노부인이 싱화 옆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사장님 나가요 싱화가 왕보에게 속삭였다 왕보 이거 망치지 마 왕보가 윙크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싱화는 약간 불안해졌다 이 사람의 시선이 꽤 날카로워 알겠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어떻게 처리할 건데? 빨리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걸 보니까 나도 한 번 시도해보고 싶어 내 입에 담배가 몇 개 있어 한 번 먹어볼래? 아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 왕보에 경시하는 모습을 보며 부하가 재빠르게 말했다 이건 최고의 쿠바 시가야 평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내 것은 어때? 나는 아직 미국 물건도 있어 10개짜리 초록 모자 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게 만들 수 있어 리아오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재미있네 이건 정말 담배보다 나아? 더 먹어봐 부하의 눈이 격렬했다 이 녀석 정말 대담하네 사장을 도발하다니 그만해 사장 동생과의 원안을 정리해 사장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리아오는 말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봤지만 내 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다 그가 너와 같은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왕이 사업을 하는 곳이나 내가 사업을 하는 곳은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은 돈이다 지금 당장은 언급하지 않겠다 너도 리우싱화와의 불만이 있는 것 같군 그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궁금하다 원래 그에게 잠재력을 보았고 협력해서 이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독점하기를 원했었다 리아오는 끼어들었다 안타깝게도 너가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멍청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냐? 그의 진짜 본성을 깨닫고 난 뒤 나는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왕이 협력하고 싶다면 그와 같은 무지한 사람을 찾지 말고 더 평판이 좋은 회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진비 기업에 접근해 볼 수 있다 비록 현재 규모가 이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독점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진비 기업이 그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와 리우싱와의 관계를 보았던 바로는 둘 다 충분한 유동성이 없어 보인다 너무 빠르게 확장해 다양한 분야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건 두고 나는 자본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돈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너를 상당히 도울 수 있다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나는 진비 기업이 첫 번째 공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땅을 인수해야 정착할 수 있다 이 땅은 거의 내 것이며 나는 진비에게 3만의 이 땅을 넘길 수 있다 리아오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3만 그러면 200억 이상을 잃게 될 거야? 그의 부하가 태블릿을 꺼내 계산했다 사장님 맞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심지어 250억 이상입니다 이 수치를 들은 왕보는 속으로 욕했다 250억 방금 전 몇만 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시했는데 내가 알았더라면 입찰하지 않았을 거야 완전 손해지 그의 마음속 생각에도 불구하고 왕보는 침착한 척하며 주장했다 이 금액은 나에게 별것 아니지만 너에게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단지 진비가 주식 시장에 상장된 후 40%의 소유관만 원합니다 리아오는 내 신비 웃으며 왕보를 살펴보았다 이 거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리아오의 침묵을 보며 왕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속이려는 게 두려워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이 거래는 너무 커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 괜찮아 내가 너에게 이틀의 시간을 줄게 하지만 오해는 이제 풀렸다고 생각해 나는 단순히 이 땅을 되사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모을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 셰오청 이 소식을 잘 흘려버려 우리는 왕씨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해? 네 사장님 보안실 밖에서 안경을 쓴 소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가네 제가 이 상황을 잘 넘기기만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중얼거렸다 그들이 나올 거야 이제 나왔어 그런데 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 왕보가 말했다 이재리씨와의 협상을 마쳤습니다 방금 전에는 모두 오해였어요 저는 이 땅을 구매했답니다 무슨 오해냐고요? 분명히 리아오의 술책이에요 안경 쓴 소녀는 안도했다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리우싱화 당신은 진짜 눈이 멀고 어리석군요 진짜 우리를 가지고 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린애처럼 굴지 마세요 흠 보아하니 당신들 둘이 함께 모의한 것 같군요 이제 싱화는 이해했다 그래서 왕보는 리아오의 신뢰를 얻으려는 거군 나는 그와 협력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른 남자에게 말했다 지점장님 빨리 경찰에 알려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점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경찰에 알려 그의 머리를 알리고 싶어? 나는 여전히 지점장이 되고 싶어 다른 남자가 말했다 양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더 이상 경찰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을 찾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놀라움이 있었으니 왕보는 내일 다시 와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샤오 청이 지점장에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싱화가 한쪽에서 외쳤다 수십억을 경매해서 내놓고 놀듯이 행동하다니 왕보가 비웃으며 말했다 리우 싱화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 창피해 리아오가 반박했다 그는 항상 그랬어 남들보다 한 수 아래라서 자랑하는 것밖에 모르지 하하 어쨌든 지난번에 그는 나한테 졌어 그냥 그렇게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냐 나를 천천히 들어봐 두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노인은 말했다 사장님 우리가 진 것 같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싱화는 왕보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리아오가 우리에게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리아오가 아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으니 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그는 이제야 대답했다 아니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된 거야 경매 구역 밖에서 리아오와 왕보는 직원이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 사장님의 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할까요? 리아오가 제안했다 왕보는 공손히 사양했다 괜찮아요 리씨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요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순간 페라리가 도착했고 직원이 왕보에게 키를 정중하게 건넸다 선생님 귀하의 차가 이곳으로 운전되어 왔습니다 리아오는 빨간 페라리를 보며 눈을 좁혔다 이건 리우 싱화의 페라리가 아니지? 그도 하나 샀나 보네 왕보가 대담하게 나가며 서빙 직원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말했다 이런 저주받은 놈아 다음에 이렇게 느리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직원들은 왕보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일 준비를 하며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의 잘못을 알겠습니다 사장님 리아오는 물었다 왕보 나도 기억해 리우 싱화도 이런 페라리가 있었잖아 네가 정말 눈이 박네 이건 리우 싱화 소유야 그는 나와 내기를 했어 아 이제 알겠다 너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난 이 페라리가 내 알티만큼 잘 달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때 낡은 차가 한 대 들어오고 내 눈이 소녀가 차 문쪽으로 돌아서 외쳤다 왕보 왕보는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이거 예전에 봤던 그 여자 아닌가? 무슨 일이야? 아까 도와주셔서 고마워 제가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요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겠나요? 왕보는 리아오를 능가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안경을 쓴 소녀가 등장하자 그는 즉시 반응했다 아름다운 여자가 초대해 주다니 거절할 수 없겠지? 리아오씨 열쇠를 가져가 리아오는 자동차 열쇠를 받아들며 물었다 왜 열쇠를 너한테 주는 거지? 고마움의 표시로 받아라 기억해 너에게는 단 이틀이 남았어 리아오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자 왕보는 차에 올라타고 소녀에게 운전하라고 지시했다 샤오청이 물었다 사장님 누군가를 따라가게 할까요? 왕보씨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식사 제한이 있나요? 당신이 아주 배려가 깊은 분이시니까 제가 선택할게요 안경 쓴 소녀가 말했다 왕보는 핸드폰을 꺼내 싱화의 메시지에 답하며 대답했다 왕보 괜찮아 더 이상 저와 상의할 필요 없어 이재리아오가 당신을 믿죠 맞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교활한 남자는 그렇게 쉽게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제게 250억을 찾아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현재 제 능력으로는 100억만 모을 수 있어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조금 금이 남았는데 현금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현재 금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8만 파운드 이상의 금이 있다는 걸 그에게 말할 수는 없어 왕보는 후미 미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저 차가 나를 따라오는 거지? 한동안 꼬리를 물고 있네 리아오의 사람인지 한번 보자 왕보는 그의 초관찰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그늘진 유리를 뚫고 내부를 바라보았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은 몇 남자가 뒤를 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이지 리아오의 사람이야 그 녀석은 속이기 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들을 떨쳐내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싱화의 그룹과 만날 수 없어 안경 쓴 소녀는 왕보가 뒤를 자꾸 쳐다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왕씨 왜 자꾸 뒤를 바라보세요? 왕보의 눈이 안경 쓴 소녀를 향해 깜박였다 그는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왕보가 그녀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저는 지금 먹고 싶지 않아요 대신 더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이해하셨나요? 이 말을 듣고 소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눌렀고 왕보가 놀라서 외쳤다 이렇게 갑자기 왜 속도를 내는 거야? 소녀는 손을 들어 왕보의 허벅지를 톡톡 두드렸다 아니 먹고 싶지 않다면 왜 더 빨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줄은 몰랐네요 시간을 절약하고 본론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왕보가 문 손잡이를 꽉 잡았다 하하 이번에 모험적인 아가씨를 찾은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한편 왕보의 고향에서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왕보의 어머니가 말했다 로공 배달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 그를 기억하나요? 아 맞아요 왕보의 친구 리핑이죠? 왜 왕보랑 같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리핑이 웃으며 말했다 네 왕보가 처리할 일이 좀 있어요 그가 모두를 데리러 들어오라고 부탁했어요 싱화의 집에서는 그는 왼창에게 물었다 왜 행동하기 전에 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왕보 계획이 정확히 뭐예요? 만약 리아오가 우리 그룹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사라질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어요 원래 저는 회사 신분을 이용해 그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는 리아오가 그를 조사할지 모른다고 예측하고 백업 계획을 준비했어요 신분은 숨길 수 있지만 왕보의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리아오는 세심해요 만약 그가 왕보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왕보가 말했어요 그는 리아오가 자신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리아오가 조사하지 않는 것 리아오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왕보는 정말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계획이 리아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호텔에서 안경 쓴 소녀가 적극적으로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가 방을 예약했다 왕보는 문 밖을 힐끗 보며 리아오의 무리에게 다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리아오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 지금은 그들을 떨쳐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괜찮아 나중에 우리가 방에 올라가면 그들을 잘라낼 수 있을 거야 방을 얻고 나자 안경 쓴 소녀는 왕보의 팔을 자연스럽게 링크했다 왕 방을 받았어 이제 올라가자 리아오의 부하 두 명이 속삭였다 그들이 올라갔다 방심해선 안 돼 어떤 방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문이 열리자 왕보는 방 안을 바라보았다 이 호텔에는 예전에 자오쉰과 함께 왔는데 그녀가 결혼 전에 관계를 원치 않는다며 나를 거절했어 이제 누군가 나와 방을 함께 쓰고 싶어하네 잠깐만 왕보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마음을 가다듬어 하지만 이 소녀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야 소녀는 안경을 벗고 왕보에게 미소 지었다 그는 혼잣말로 주멀거렸다 차분히 있어야 해 그는 창가로 다가가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창이 너무 낮았다 어떻게 뛰어내리지? 소녀는 드레스를 벗으며 왕보에게 궁금한 듯 물었다 왕 호텔에 들어오고 나서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 왕보가 대답하려고 돌아서자 그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 깜짝 놀랐다 벌써 빠르네 준비가 다 되어 있네 내가 맞았어 이 소녀는 꽤 모험적이야 왕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으니 나중에 책임져야 해 잠깐만 너무 빠르잖아 왕 우리는 다 어른이니까 이렇게 조심할 필요 없어 소녀의 풍만한 가슴을 보며 왕보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준비됐어 소녀는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냥 나에게 옳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누가 먼저 굴복하는지 봅시다 왕보가 앞으로 돌진하자 소녀는 뒤로 다리를 뻗어 왕보의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왕보는 간신히 피했지만 얼굴에 타격을 입었다 찡그리며 왕보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렇게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 너는 순진한 바보야 말없이 소녀는 다시 한 번 발길질을 이어갔고 왕보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넘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끈을 풀고 왕보의 팔을 묶었다 너를 직접 이기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너무 지루해 나는 너에게 수치를 맛보게 하고 싶어 그녀는 손바닥으로 왕보의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그로 인해 왕보는 기쁨에 비명을 질렀다 신사는 죽을지언정 수치를 당하지는 않겠다 나에게 직접 쾌락을 줘 소녀는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꿈꾸지 마 나는 너와 좀 더 놀아야 해? 그녀는 말을 하며 왕보의 엉덩이를 열심히 때리기 계속했고 점점 더 흥분했다 하하 정말 재밌다 아이처럼 엉덩이를 맞는 기분이 어떤가 하하 하하 왕보는 답답하게 외쳤다 나는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더 강한 동기가 될 것이다 소녀는 갑자기 신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엉덩이 아래에서 뜨거운 감각을 느꼈으며 왕보의 몸도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의 몸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왕보는 외쳤다 그렇다면 내 진정한 힘을 맛보게 해주겠어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열기 너무 강렬해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소녀는 왕보에게서 발생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 튕겨나갔다 너 이 녀석 방금 전 장난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너에게 궁극적인 기술을 보여주겠어? 소녀는 하늘에서 뛰어내리며 크게 외쳤다 영혼 훔치는 발차기 왕보는 손에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이전의 모든 기술은 내 분노 앞에 의미가 없어 내 남은 분노를 느껴라 왕보는 외쳤다 도유카 그러고는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발을 내뻗으며 공포의 힘을 느끼고 결국 소녀를 제압하였다 왕보는 침대 옆에 서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샤오위와 샤오윤보다 더 다루기 어렵군 빨리 나가자 왕보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왕보가 나가는 것을 보 난 추적자가 워키토키로 속삭였다 그 자식이 나왔어 왕보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 해충들은 끈질기네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니는구나 내 꼬리를 잘라낼 수 있는지 보자 두 명의 추적자가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며 확인했다 이상하네 그는 아직 나가지 않았고 더 높은 층으로 가고 있어 그를 따라가자 그를 놓치면 안돼 자본은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다 상실문이 열리자 기이하게 꾸민 노인이 방안에 앉아있었다 아 나의 소중한 아들이 돌아왔군 너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 경매가 잘 안된 것 같아 리아오는 답변하려고 했지만 방안에서 누군가 인사했다 리씨 리아오는 놀라서 외쳤다 샹씨가 아닌가 외샤오 부인도 여기 계신거죠 리씨 저희가 며칠 더 기한을 연장해 주실 것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매분기 정시에 전달하는 수익을 고려하여 저희가 즉시 상환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부디 채무 기한을 며칠 연장해 주십시오 리아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상선생님 우리 모두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것 맞죠? 이는 당신이 상환을 지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선생님이 말을 하려는 순간 리덩이 일어나서 끼어들었다 상선생님 제 아들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밑에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탓하려면 자신들을 탓하세요 처음에 저는 당신들을 지하 카지노에 데려가서 약간의 오락을 즐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너무 탐욕스럽게 구워말며 도박에 중독되어 일주일도 안 되어 2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좀 주세요 저희는 반드시 전액을 상환할 것입니다 상선생님은 무심코 바지 속다리를 극적였다 상선생님 약간의 도박은 재미있지만 과도한 도박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세요 상여사는 마음속 깊이 후회했다 정말 모두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상선생님은 갑자기 킥킥 웃으며 말했다 사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쉽습니다 상선생님 제게 회사를 팔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당신의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당신께 돈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급히 무릎을 꿇었다 리 선생님 이것은 제 평생의 헌신입니다 제발 며칠만 더 주십시오 돈을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남자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리아오는 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관심이 생겼음을 알고 비웃었다 회사를 팔기는 싫어 사실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게 조금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렇게 말한 후 샹씨는 샹 부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뒤로 끌어당겼다 샹씨 당신의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부담을 나누도록 해볼까요? 샹 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샹씨는 급히 부탁했다 리씨 제가 당신에게 몇몇 아름다운 여성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흠 여성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왜 못 찾겠어요? 제 취향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자 리 덩은 악애적으로 손을 뻗어 샹 부인의 가슴을 움켜잡고 압박했다 샹씨는 떨며 리 덩의 다리에 매달렸다 리씨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반드시 보답할게요 리 덩은 용사 없이 샹씨를 차버리며 말했다 꺼져 그리고 바보처럼 굴지 마 난 너희를 돕고 있는 거야? 너의 아내 아니면 회사 선택해 샹 부인은 절 디세스페라다미터 엔트 남편에게 원했다 여보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사를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샹씨는 결단을 내리듯 이를 악물고 외쳤다 리씨 리 덩은 경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생각해 봤나요? 말해 보세요 단어로만 주실 수 있나요? 샹 부인은 남편 그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믿을 수 없어라고 물으면서 믿기지 않는 눈으로 말했다 리 덩은 단호히 거절했다 아니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당신의 아내를 데려갈 수 없어 사랑아 이걸 잠깐 견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이 빚이 해결되는데 며칠 시간이 필요해 방법을 찾을게 리 덩은 웃으며 말했다 걱정마 그녀를 내가 잘 돌볼게 샹 부인은 남편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샹씨는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갔다 그는 샹 부인의 머리카락을 꽉 잡고 끌어당기며 말했다 힘 아껴 나중에 필요할 거야 자 모두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해 리 덩은 방 안에 손을 흔들자 도구를 든 노인들이 나왔다 하하 리 덩 그 덕분에 우리는 다른 방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 너희가 여기 있으니 재미있겠어 하하 샹 부인은 그 노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간청했다 제발 이전에 내 속옷을 가져간 사람이면 돌려줘 특별한 거야 그냥 가버려 노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샹 부인의 옷을 찢으려 달려들며 큰 웃음소리를 냈다 이를 보며 리 아오는 경멸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지 아니 나는 다른 일이 있어 내 아들이 오늘도 아직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아빠에게 조언이 필요해? 아니 나만의 방법이 있어 가자 리 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주 보고 있는 상 여사에게 시선을 두었다 그녀는 웃음 띈 표정으로 몸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상 여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발 봐주세요 심화 빌라에서 왕보는 왕보가리아오에게 자신의 차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왕보의 목덜미를 잡아 끌며 말했다 이 자식아 왜 내 차를 야오에게 줬어? 차분해 그와의 인연을 끊고 싶진 않아 하지만 그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끝이야 주변에 있던 리핀과 홍페인은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내가 마련한 곳으로 설득했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어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 상처가 부풀은 뺨을 가진 왕보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너무 걱정하잖아 모두 모였으니 왕보야 우리 계획을 말해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서두르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 왕보가 심화 그룹에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한 후 집안 용품과 식료품을 사러 나갔고 다시 빌라로 돌아왔다 방에서 나서며 왕보가 불렀다 내가 돌아왔어 모두 와서 내가 가져온 것을 보세요 다즈는 웃으며 말했다 보가 돌아오니까 다 같이 저녁을 먹기에 딱 좋군 왕보는 다즈의 팔을 보고 찡그리며 물었다 다즈 너의 팔에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보이지? 다즈는 자신의 팔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 이거 음 랴오루가 끼어들었다 며칠 전 사장이 누군가와 싸우다가 다쳤어 왕보는 쿨러박스를 샤오이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전에 재고팀 기억나? 재고팀이 뭐냐고? 우리 장갑차를 훔치려던 그 사람들이지? 내가 떠난 후 다즈가 신입들을 훈련시키는 걸 도와줬어 처음에 그들은 다즈를 상당히 존중했어 그런데 이틀 전 재고팀의 대장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와서 문제를 일으켰어 처음에 다주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주를 도발하며 내가 쓸모없고 신입들을 훈련할 자격이 없다며 놀렸어 다주는 참지 못하고 그들과 싸웠고 뜻밖에도 그 대장의 실력이 나쁘지 않았어 다주는 패배했어 다주가 넘어지자 장승이 나서서 다주의 손을 강하게 밟아 통증을 주며 비명을 지르게 했어 그는 보스에게 더 이상 숨지 말고 겁쟁이처럼 행동하지 마라 용기가 있다면 나와 1대1로 대결해라 나는 장승이다 그에게 재고팀에서 나를 만나라고 전해라고 했어 왕보는 샤오 위에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냐? 내 형제를 그렇게 때리다니? 내가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다주는 어색하게 사과하며 말했다 또 내가 너무 약했어 너를 빼고는 부끄럽다 샤오나는 외쳤다 또 우리 그들에게 복수를 하러 가자 미아오로이 낸 소리쳤고 그 뒤에 샤오나는 머리를 주먹으로 쳐서 꾸짖었다 복수는 왜? 자오 대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자오 대장이 이 일을 알고 있겠어?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자오 대장은 우리가 재고팀과 충돌하지 말라고 했어 그녀가 이 일을 상부해 보고할 거야 재고팀은 우리 관리에 속하지 않아 그들은 민간 기업팀에 소속되어 있고 회사는 군대에 물자를 제공해 군대는 그들이 좀비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보호해줄 거야 그들은 좀비 샘플을 연구 목적으로 수집할 것이고 바이러스의 독재를 개발할 거야 초기 진전을 이뤘다고 들었어 몇 년 안에 인류는 좀비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될 것 같아 왕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자오 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좀비 왕 임무는 완료할 필요가 없겠네 시스템이 즉시 개입했다 플레이어들 생각을 멈춰 여전히 임무를 완료해야 해 시스템은 교활해 너의 생각을 역듣고 있네 만약 정말 좀비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다면 종말은 끝날 거야 시스템이 계속했다 왜 바이러스 퇴치약을 사용할 수 없는지 말해줄게 바이러스와 인간 세포는 공생관계야 즉 바이러스 퇴치하기 인간 세포도 파괴할 거라는 뜻이야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어 그래서 바이러스가 죽으면 인간도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비 왕을 처치해야만 해 미아오로이는 계속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주가 맞았을 때 우리는 잠시 참아야 해 그들과 충돌하지 말아야 해 내가 내 힘을 과수평가해서 모두에게 폐를 끼쳐서야 앞으로는 이런 충돌이 없도록 하자 리아오로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멈췄고 그녀의 얼굴은 침울하게 보였으며 고개를 숙였다 리아오로윤이 한적을 냈다 펀치를 날리며 샤오난의 머리를 가격했다 무엇에 복수라고? 좌우 대장이 우리에게 시킨 것을 잊었니? 좌우 대장이 이걸 아는 걸까? 뭐라고 했지? 좌우 대장은 우리가 재고팀과 충돌하지 말라고 했어 그녀는 이것을 상부에 보고할 거야 재고팀은 우리 관리하에 있지 않아 그들은 민간 기업팀의 소속이야 그들을 관리하는 회사는 군에게 보급품을 제공하고 군은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좀비 샘플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 그들은 연구 목적으로 좀비 샘플을 수집할 거야 초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해 몇 년 내에 인간들이 좀비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될 거야 왕보는 생각했다 좌우 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좀비 킹 임무는 완료할 필요가 없어 시스템이 즉시 개입했다 플레이어들 생각을 멈추세요 여전히 당신의 임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교활해 내가 당신의 생각을 엿보고 있어요 진짜로 좀비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아포칼립스는 끝날 것입니다 시스템이 계속 말했다 왜 당신이 바이러스 킬링약을 사용할 수 없는지 말해줄게요 바이러스와 인간 세포는 공생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킬링약은 인간 세포도 파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죽으면 인간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비 킹을 죽여야 해요 랴오루유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주가 맞았을 때 우리는 잠시 참을 수밖에 없어 그들과 충돌하지 말아야 해?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해서 내가 내 힘을 과수평가했기 때문이야 앞으로는 이런 충돌이 다시 없도록 하자 랴오루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멈췄고 그녀의 얼굴은 우울해 보였고 고개를 숙였다 장생은 내심 기뻐했다 공헌할 기회가 왔군 그는 말했다 이건 간단하지 않다 누군가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겠다 장생 여기와라 화 박사 나는 재고팀의 이윤희 팀장 장생이다 화 박사는 그의 딸의 목소리를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생은 소개했다 그녀를 과수평가하지 마라 그녀는 남자들과 맞먹을 수 있다 비록 그녀는 내 여동생이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른 팀원들과 똑같이 기대한다 그녀는 구조팀을 이끌고 있고 전투나 사격 능력 면에서는 나에게 다음으로 두 번째다 이렇게 우리 남매가 모두 재고팀에 합류하게 되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우리를 보낼 수 있다 회사가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어 장생이 말했다 이달이는 약 300km 떨어진 작은 지역에서 찾았다 주변에 좀비 흔적이 많이 있다 필요하다면 그곳을 조사할 수 있다 화 박사는 걱정을 표했다 좀비 왕이 있는 곳에는 좀비가 별로 없고 거기를 조사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 그는 대답했다 화 박사 안심하십시오 장생이 우리 곁에 있으니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은 본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연구팀은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다른 팀원들을 정리하여 조사 작업을 도울 것이다 화가 떠난 후 장션은 형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형 운 좋게도 내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서 큰 거래 하나 더 성사시킬 수 있게 됐어 이 여자 나는 잘해야 해 반드시 좋은 것들을 가져와야 해 장션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라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순간 부하가 급히 달려와 외쳤다 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왕보가 우리에게 편지를 던져주며 대장님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장션은 의심스러운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 나이에 편지를 쓰다니 빨리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봐 도전장일 수도 있겠는데 젠장 그냥 장난치는 건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장션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빨리 열어봐 아 나도 보고 싶어 사실 도전장이네 글씨가 엉망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의 사람들을 때린 뒤에 그와의 정산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과수평가하는 것이라고 하네 장션이 물었다 왕보가 누구길래 나에게 도전장을 보낸 거지? 부하가 설명했다 왕보는 여기 첫날부터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고 대장님이 먼저 그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장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왕보가 스스로 주장하는 만큼 대단한지 정말 보고 싶군 아주 흥미로운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번 작전에 가장 뛰어난 팀원들을 빨리 선택해 나는 그가 정말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직접 보러 가야 해 밤 샤오이와 미야오루인의 작은 전투 후 왕보는 왼쪽에 기대어 오른쪽을 안았다 미야오미야 너 무술을 이해하니? 장생이 어떤 무술을 쓰고 있는지 알아? 그는 채찍 기술을 쓰고 있으며 이미 이를 완전히 터득했어 왕보 내 음양권이 그의 채찍 기술을 제압할 수 없어 무술에는 계층이 없고 오로지 수련자의 기술 수준에 달려있어 나는 내 스승이 전수한 음양권을 망쳐서는 안 돼 장생과의 도전장이 등장한 이후 전체 기지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린과 정회인은 두 사람의 경기를 안배하고 모든 신입생도와 점검팀을 초대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다 점검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왕보의 힘에 대한 최대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점검팀의 병사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보라 장대장이 왕보를 이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히 결정적인 한 방이었겠지? 하하 점검팀의 오만한 태도를 보고 병사들은 참지 못하고 욕을 했다 왕보 왜 아직 장생에게 교훈을 주지 않고 있니? 너 이렇게 겸손하지 않게 굴어서 나중에 눈이 부풀어 오를 거야? 그래 저렇게 거만하게 굴고 있니?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구나 이 순간 누군가 외쳤다 장캐피틴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캐피틴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검사팀은 응원했다 캐피틴 힘내세요 우리가 최고의 좀비 킬링 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장생은 두 노인에게 인사하며 다가갔다 시링 정웨이 두 분께 인사드립니다 장생은 여러분의 철사주를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 짜릿합니다 장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시링 당신의 칭찬은 너무 과분합니다 저의 산발이 고양이 자세는 단지 체력 단련을 위한 것이지 어떤 강력한 무술이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겉으로 말했지만 겉으로는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흥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이 시약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우리 검사팀의 힘을 증명할 것이다 두 손이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장생은 미리 몸을 풀었다 특수한 냄비를 이용해 이 고온 표면에 떨어지는 것은 즉시 연소되었다 그러나 장생은 20년 동안 그의 철사 기술을 연마해왔고 그의 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반복적으로 그의 손을 철사 속으로 찔렀고 여러 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부순 후 벽에 다가가 연속적으로 주먹을 날려 굳건한 구조물의 구멍을 만들었다 두 팀원이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벽의 파괴에 그들은 놀랐다 이번에는 당신의 존경받는 팀의 군사력을 전부 언아이어레이트 하겠다 왕정웨이는 시계를 글랜스하며 왕보는 언제 올까? 라고 물었다 실링이 그를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라고 질문했다 노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보와 그의 동료들이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좀 피곤해서 늦잠을 잤어요 군 관계자들은 왕보의 등장에 저절로 환호했다 야 왕 드디어 왔구나 이제 얼굴 좀 보러 왔구나 늦는다고 허세 부린 게 아니었어? 왕보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부장님 두 분도 여기 계시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여기는 점검팀의 장성 장성입니다 장성 우리 새로운 선생님 왕보를 만나세요 장성은 대답했다 왕 선생님에 대해 미리 들었는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장성은 왕보를 처음 만나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왕보는 그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이렇게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나와 싸울 수 있을까? 나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내 동료들도 주장한 대로 장 캡트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군 장성이 손을 내밀자 경기 시작 전에 악수합시다 라고 했다 왕보는 손을 내밀며 너무 단단한 그립이네 힘을 테스트하는 건가? 아니면 2m 인원수를 확립하려는 건가? 비밀리의 대력금강손을 사용하길 잘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 힘의 손이 부서질 뻔했네 라고 했다 장성은 놀라움에 이 녀석의 내공이 내 것보다 뛰어난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어 이왕보를 과수평가했나 보군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이 여전히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본 실링은 두 분 그렇게 예의가 필요 없어요 빨리 대결을 시작합시다 라고 상기시켰다 장성은 서둘러 손을 빼며 좋아 즉시 시작하자 고 말했다 팔이 여전히 통증으로 떨리면서 장성은 자신의 손을 뒤로 빼며 생각했다 이 녀석의 힘이 쉽지 않은 것 같군 초반부터 전력으로 내리쳐야겠어 그들 사이에 서 있던 왕정위는 이 경기는 침성 교류일 뿐입니다 승패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정이 가장 중요하며 중단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정위는 태연한 모습이었지만 내심 왕보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장성을 이기고 검열팀에 오만함을 붙어야 한다 두 남자는 침묵을 지키며 외투를 벗었다 다주는 장성의 근육질 몸매를 바라보며 다소 두렵게 느꼈다 장성의 몸매는 보기만 해도 위협적이다 샤오이는 비웃으며 무술에서 더 큰 몸을 가진 것이 전부는 아니다 샤오이 그의 손을 자세히 관찰해봐 그는 단순히 근육질의 적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어 그는 분명히 마스터다 라고 말했다 랴오루인의 분석 후 샤오이는 결국 장성의 힘의 정도를 이해했다 그렇다면 왕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그의 몸매에도 불구하고 왕보의 힘은 분명히 그의 것보다 뛰어나다 지금 이 순간 장성은 왕보를 향해 최대의 속도로 돌진하여 빠른 타격을 날렸다 왕보가 몸을 옆으로 치우며 공격을 피했다 장성의 날렵한 모습은 자세를 바꾸며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다 왕보가 살짝 놀라며 말했다 저 녀석은 단순히 근육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의 전투 기술은 정말 만만치 않아 잠시 생각에 잠겼던 왕보가 무릎 타격으로 장성의 공격 자세를 방어하며 반격했다 장성은 짜증이 났다 체격만 보고 판단할 때가 아닌데 내 철모래 손 한 번 날리면 그가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을 터 장성이 잠깐 경계가 풀린 틈을 타 왕보가 신비로운 타격을 빠르게 날렸다 장성은 외쳤다 그럼 해보자 누가 더 말아해 무공이 나은지 보자 장성은 그의 철모래 손과 왕보의 공격이 충돌하며 큰 소리를 낸 결과 놀랍게도 자신의 철모래 손으로 왕보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했다 군인들과 검사팀 멤버들이 흥분하며 환호했다 왕 그를 기어가게 만들어 너 정말 대단해 장대장 진짜 도전해봐 호기심이 생긴 샤오이는 물었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흥분하고 긴장해 보이는 거야? 타주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전문가들 간의 맞대결은 드물지 장성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왕보의 타격 기술이 장성보다 약간 우세한 것 같아 기술이 먹히지 않자 장성은 발을 들어차려고 했다 왕보는 경멸스럽게 한 손으로 막으며 소리쳤다 기술이 실패했으면 외무력에 의존하냐? 어리석군 그건 그냥야만이야 이 공격 받아라 왕보는 침착하게 피하며 말했다 장성은 나쁘지 않아 이 공격은 마치 광풍이 나에게 날아오는 것 같아 왕보가 공격을 무효화하는 동안 장시형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왕보가 정신이 팔린 순간을 포착하여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왕보의 관자놀이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샤오이의 구경꾼들은 걱정을 금치 못했다 왕이 맞을까? 보가 괜찮을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장시형은 만만치 않네 장 대장이 정말 잘 싸우는 것 같아 대장은 괜찮을 거야 잘 봐 왕이 장의 공격을 가로막았어 이 순간 왕보는 장시형의 손목을 자신 뒤에서 막아냈다 장시형은 긴장하며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인상적인 반사신경이야 내 대장의 결정적인 공격을 피하다니 하하 이제야 빛날 시간이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뭐냐?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장시형은 그때 왕보에게 가슴을 세게 가격당해 비틀거리게 되었다 그들의 대장이 흔들리자 팀원들의 표정은 걱정으로 변했다 대장 견뎌주세요 우리는 체면을 잃을 수 없어 무슨 일이야? 우리가 지게 생겼어? 당신의 철모래 손바닥도 나쁘지 않아 어쩌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겠지만 당신 이야기한 부상 덕분에 그렇지 못했네 당신의 독특한 기술은 칭찬을 만하지만 당신의 인품은 부족해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당신을 경시해 왕보는 경악하며 외쳤다 뭐라고? 내 성격이 부족하다고? 명백히 내가 내 동료를 먼저 다치게 하며 갈등을 일으켰어 흠 논쟁할 가치가 없겠군 장청은 분노를 억누르며 손을 힘껏 마주쳤다 그럼 계속하자 우리의 힘으로 이야기하게 두자 알겠지? 난 다 걸겠다 음향권이라 내가 꽤 지식이 많구나 왕보는 장청의 손에 집중했다 그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조심해야겠다 그의 철사손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주변의 온도가 휘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는 다음 라운드에서 싸움을 끝낼 생각인 듯하다 장청이 다시 앞으로 돌진했고 그의 발 아래 바닥이 버티지 못하고 부서졌다 실링이 놀라서 외쳤다 바닥마저 무너지고 있어 왕정의가 뒤에서 소리쳤다 비켜 나를 보호하지 마 그가 한 방에 경기를 끝내고 싶은 것 같아 왕 너는 버틸 수 있어? 장청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왕보는 계산했다 이게 그의 전력인가? 내가 다이아몬드 주먹으로 그와 직접 맞서면 되지 않을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장청은 왕보의 가슴을 정통으로 가격할 준비를 했다 왕보는 손에 에너지를 모으더니 장청의 손목을 잡고 단단히 붙들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전력을 10배로 써서 맞서는 것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해나? 이 힘은 정말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태극의 본질을 잊었다 장생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왕보가 태극권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장생은 피를 토하며 공포에 질려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왕보는 멈추지 않고 대력 금강손으로 장생의 가슴을 가격했다 천둥 같은 충격과 함께 장생은 벽으로 세게 충돌했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었다 군중은 환호하며 외쳤다 대단해! 왕은 정말 실력자가야? 이렇게 경기를 끝내다니 진정 놀랍다 실링은 감탄하면 억스를 잃었다 인상적이야? 정말 인상적이야? 왕정위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우리가 보는 눈이 넓어졌네 왕, 내가 너무 강하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 왕보야 음양권과 금강주도 가르쳐줘 우리도 배우고 싶어 왕보는 신음소리를 내며 장생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나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장생은 팀원들에 의해 부축받으면서 여전히 피를 토하고 있었다 우리 캡틴은 괜찮아 우리 팀이 그를 돌볼 거야 미안하다 여러분 내가 졌어 캡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맞아요 우리의 캡틴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요 팀의 일부 멤버들은 결과에 실망하여 화를 내며 떠났다 정말 창피해 이 팀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가자 가자 그냥 지루해 캡틴이 평소에 너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지? 지금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다니 까 나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마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 우리에게 치욕을 안겨줬어 왕보가 앞으로 나서며 개입했다 장생 잠깐만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내 얼굴을 조롱했으니 너는 더 이상 무엇을 원해 나는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장생 나는 내가 왜 내 인격이 부족하다고 말했는지 묻고 있어 우리는 서로 알지도 않고 너의 팀원과 가벼운 충돌이 있었을 뿐이야 내 인격이 어디에서 부족하다는 거지? 내가 실력자가 되는 건 알지만 너는 그냥 왔을 뿐이고 내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어 내 같은 사람들은 무술 윤리가 부족하니 좋은 인격은 어디서 나오겠어? 시아유에와 무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는 헛소리하고 있어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내가 우리의 장갑차를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어 잘했어 내 무술 윤리가 부족하다고 말하기까지 나는 억울해 뭐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오해 내 팀원들이 나에게 말했어 그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시린이 앞으로 나와 도왔다 장생 어떻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왕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게다가 내 팀원들의 평소 태도는 항상 공격적이고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있어 모두 너의 리더십 아래서 모든 사람은 계급에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해? 내가 돌아갔을 때 내 사람들을 분명히 단속해줄 거라 믿어 나는 내 팀원들을 자연히 믿어 내 말이 정말 일방적이지 않아? 왕보 장생 내가 이 상황을 혼자 처리할게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내 팀원들은 내 책임이야 만약 싸우고 싶다면 너는 나를 넘어야 해? 다주 부상당한 사람은 너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내가 다치더라도 원한을 품지 않을 거야 그러나 왕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만약 그의 누명을 씌운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켜보자 내 선장이 너를 의료실로 데려갈 거야 샤오예와 미아오루유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비열하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어서는군 그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주 방금 나를 위해 말해줘서 고마워 하하 나는 절대 볼을 잘못 고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장샘는 조금 멍청할지 몰라도 동료를 잘 대한다 왕보 너 정말 잘했어 오늘 너 덕분에 정말 기뻤어 문제 없어 나는 다주를 도와주기 위해 잠깐 화가 났을 뿐이야 우리 군인들이 내 기술의 절반만 배워도 조만간 평화가 이루어질 거야 정에이 걱정 마 나와 다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히 군인들을 훌륭하게 훈련시킬 거야 도시 안에서는 두 대의 강화 차량이 점차 정차하고 있었다 검사팀의 한 멤버가 차에서 나와 관찰했다 부대장님 앞쪽에 고장난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장샘 이 차 안에서 대답했다 그래 나도 보인다 모두 차에서 나와 걸어라 장비를 챙기고 나를 따라와 그 순간 근처에서 미세한 스르륵 소리가 들렸다 부대장님 저쪽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하러 가세요 지정된 사람이 소리에 출처로 다가갔지만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부대장님 단지 한 야생 고양이입니다 두면 됩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고양이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거미가 그것을 잡아먹고 있었다 장샘의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거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 왕보의 방에서 그는 가짜 수염을 붙이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불편한 기분이 드는데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의사 미아로 윤이 물었다 어디가 불편한가요? 간호사 샤오위가 말했다 먼저 체온부터 측정해볼게요 아 체온기가 고장났네요 어떻게 하죠? 왕보는 장난꾸러기 같은 누슴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샤오위가 블라우스를 풀며 대답했다 인간의 체온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네요 오마이 안 좋네요 열이 나신 것 같아요 헤헤 맞아요 맞아요 의사 미아로 윤은 아직 역할에 익숙하지 않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눈을 감았다 너무 뜨거워요 매우 위험해요 주사를 줘야 해요 왕보는 외쳤다 컷 미아미아 연기를 이해하고 있나요? 의사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연기하는 건 핑계를 찾는 거예요 샤오위에를 봐요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지만 아주 전문적이에요 미아로 윤이 반박했다 내가 경찰관 역할을 맡으면 분명히 캐릭터에 잘 몰입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왕보는 생각했다 경찰관 유혹하는 여자 경찰과 대담한 범죄자 정말 흥미로운 느낌인데 이렇게 하기로 하자 계속 전문 클리닉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유혹하는 경찰관 역할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샤오위에가 왕보를 뒤에서 안고 웃으며 말했다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어색해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왕보는 문쪽으로 돌아서 외쳤다 이 시간에 미친 듯이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노여우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구해졌다 왕보는 조급하게 문을 열었다 다조야 왜 두드리냐? 안보 너의 휴식을 방해해서 미안해 자오 대장이 외부에 나와서 너를 초대하고 싶어 어? 자오 대장이 나를 찾고 있다고? 자오 시양은 왕보를 실험실로 안내했다 탁월한 성과로 자오 대장은 분대장으로 승진했다 자오 시양의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왕보는 물었다 15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한 명만이 도망쳤다고 좀비왕 수준의 좀비인가? 아직 확실치 않아 도망친 구성원이 겁에 질려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어 자오 시양은 왕보를 한 방으로 데려갔고 두 명의 경비원이 밖에 있었다 나는 군구의 자오 대장이고 실링이 나에게 부하들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했어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당신이 왕보인가요? 왕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끄덕였고 확인 후 그 사람이 외쳤다 어? 보세요 우리가 점검팀에서 온 왕보가 여기에 있네 어? 정말 그 사람이야? 자오 시양은 찡그리며 물었다 두 측 간에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건가? 왕보는 자오 시양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반짝였다 어? 자오 시양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안전한 느낌이야 다른 두 사람이 서둘러 손을 흔들었다 오해입니다 저도 왕씨가 우리 팀장을 이겼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그를 존경합니다 왕씨는 이제 우리 우상이며 젊은 세대의 우상입니다 왕보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흠 우상 다행히도 나에게 팬이 있는데 왕씨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등을 통해서 해드릴까요? 조시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다 왕보 당신은 정말로? 왕보가 웃으며 팬을 집어들었고 그러자머니 열렸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 당신들 두 사람이 여기 있군요? 장성이 머리를 돌려 왕보를 힐끗 쳐다보며 말없이 있었다 시린과 정혜이 안녕하세요 조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제가 도와주길 원한다고 하셨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린이 수사실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원래 검사팀의 정찰팀원으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어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이 뭔가 알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위협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흥분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며칠 쉬게 한 후에 다시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장성이 탁자 위를 세게 쳐서 말했다 아니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몇몇 동료들이 실종되었고 그들이 살아있든 죽었든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초조해 하시나요? 저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이 왕보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여동생이 실종된 팀 중에 있어 도와줘 왕보는 흥미를 느꼈다 그렇군 그가 그렇게 초조해하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마치 정신을 잃은 듯 보인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다른 팀을 보내서 조사를 계속하게 하는 게 좋겠어 왕보가 떠나려 하자 실링이 말했다 왕보 정말 떠나려는 거야? 장신은 외쳤다 이봐 그렇게 그냥 떠날 수는 없어 너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야생 좀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어 분명히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왕보 그들을 도와줘 거멸팀과 우리는 협력 관계에 있어 내가 군사 강사라고 해도 상관없어 다른 일 특히 거멸팀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왕보 이것을 내 간청으로 고려해줘 나는 이전에 눈이 멀었지만 나중에 철저히 조사할게 만약 내 부하들이 너를 누명 씌운 것이라면 전부 내 잘못이야? 제발 도와줘 나는 너에게 간청해 왕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무릎 꿇고 비는 것은 그만하자 나는 베트남식으로 살고 있어 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지내지 않아 내 여동생도 실종된 팀 중 하나야 지금 정말 급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스트어 비트 스터본 도와줄게 왕보가 도움을 주기로 하자 장신은 안도하며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고마워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기로 해줘서 고마워 장신은 왕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줘 그러면 그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맞아 먼저 너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해줘 그래서 내 여동생 장신은 이전에 발견된 좀비 부대의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작은 팀을 이끌었어 장신의 이야기를 듣고 왕보가 신문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상대방의 얼굴은 공포와 떨림으로 가득 찼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는 왕보야 내 팀에 대해 물어보러 왔어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니까 다른 곳으로 끌려갈까 봐 걱정하지 마 여기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 왜 혼자 돌아왔어? 내 팀장인 젠센은 어디 있어? 그녀도 함께 돌아오지 않았어? 도망쳤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 나는 전혀 도망칠 수 없었어 도망칠 수 없다고 했지만 너는 돌아왔잖아 퇴힘이 있어 보이네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싸일링은 밖에서 중얼거렸다 이 친구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것 같아 서두르지 말고 왕보가 어떻게 질문하는지 지켜보자 사실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곳은 매우 안전해 여기엔 좀비 왕이 없어 게다가 나는 전에 좀비 왕과 일대일로 싸웠으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정말 좀비 왕과 싸웠어? 맞아 두 마리랑 싸웠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니 단순히 좀비 왕 같은 문제가 아니야 강력한 군대가 있어 자오씨엔은 찡그리며 말했다 강력한 군대? 그것이 정말 대규모 좀비 때일 수 있을까? 마치 파도가 부딪히듯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느낌 그들이 함께 행동하면 어떤 기지도 즉시 압도당하겠지? 그 인간 얼굴을 가진 생물들은 심지어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을 회상하는 것처럼 보여 젠쌤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말했다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젠쌤은 필시 개인이 끊임없이 계속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모두가 떠들고 그런 다음 내 동료들을 찢어먹는 거였다 결국 우리 중 몇 명만 남았다 분대장이 나에게 도망치라고 했고 그 후 미터 어노이드 괴물들이 나를 쫓아왔다 그들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오직 달리기만 할 수 있었다 분대장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왕보가 물었다 그러니까 분대장이 그들 모두 나뉘어져서 먹히고 말았다는 거야? 이 말이 나오자 그 사람의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수영은 경악가였다 뭐야? 내 동생 실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은 좀비로 변한 것 같아 그 개인의 입에서 계속 피가 뿜어져 나왔고 자오샹이 즉시 뛰어들며 외쳤다 실링 여기서 나가 내가 왕보를 구하러 갈게 신문실 안에서 자오샹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보가 외쳤다 자오샹 들어오지마 내가 처리할 수 있어 갑자기 그 사람의 목에서 여러 개의 다리가 도단하더니 머리가 갈라져 천장으로 튀어올랐다 오마이갓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변형된 좀비야 왕보는 천장에 있는 기형적인 생물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며 거기서 거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갈 곳이 없다 말을 마친 후 거미는 테이블 아래로 점프했다 거미는 고개를 돌려 왕보를 바라보며 윙크했다 자오샹은 공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왕보 이게 너를 물게 두지마 왕보는 거미를 평가하며 찡그렸다 거미는 거미인데 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 거미가 갑자기 왕보에게 점프하며 딱 소리를 냈다 왕보는 거미의 몸에 손을 바로 찔렀다 나를 공격하다니 내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 거미가 여전히 공격하려 하자 왕보는 거미를 높이 들어올리며 동시에 좀비 뇌파 전기 충격 기술을 사용해 거미의 기억을 보았다 왕보의 머릿속의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이것 이게 뭐지 분대장 이번에 나는 뭘 해야 하지 사람들 앞에서 거미들이 그들에게 기어오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며 왕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거미를 힘껏 지어 죽였고 큰 몸체가 땅에 떨어졌다 거미의 몸에 있는 분대원의 얼굴은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갈 곳이 없어 눈물이 계속 흘렀고 짜오샹이 물었다 왕보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왕보가 대답했다 장생이 급히 물었다 큰일 그게 무슨 말이야 왕보는 속으로 욕했다 내가 본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모두 신속히 회의를 소집했다 화 박사가 말했다 상황을 회사에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피드백을 기다려야 해 만약 고인이 된 채고 팀원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서 변이 된 좀비가 발생할지도 몰라 장성과는 동생의 안전을 걱정하며 화 박사님 정찰팀을 이끌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합니다 회사의 명확한 지시가 없이는 절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위험은 예측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요구가 없이는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팀을 이끄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도 실종되었기에 간단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희생이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동생이 실종되었다고 해서 무모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장성이 잠시 멈추고 고심한 후 끝내지 마세요 이 문제를 침착하게 논의해 봅시다 그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왕정의인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하 계속 논쟁하라 계속 열뛰게 하고 장성을 여기로 데려올 기회를 찾아야지 하하 왕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봐 이봐 더 이상 다투지 맙시다 이렇게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변종 좀비를 상대해야 하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이변종 좀비 유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조차 없습니까? 왕보는 그 좀비들의 기억을 엮여왔다고 주장할 수 없었으므로 단지 이야기를 지어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 번 무모하게 변이 된 좀비의 소굴에 침입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싸우는 것을 선호했으며 그 숫자는 방대해 그들의 행동은 정말로 무서웠다 아무리 무서워도 나는 가야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거나 죽거나 장성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화 박사는 일어섰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장성 여기 돌아와 장성이 내가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나는 너를 전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왕정위도 일어섰고 이건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쟁은 너무 과열되고 있다 왕정위는 자신의 비겁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고 속으로 기뻐했다 하하하 계속하라 논쟁이 더 뜨거워지게 노인이 비열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고 실린이 낮은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늙으냐 표정을 조심해 왕보 이변이 된 좀비들이 기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가?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가진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누군가 가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왕보는 손에 턱을 괜채로 생각했다 이건 까다롭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물었다 왜 망설이고 있나 플레이어 그곳에 좀비왕이 있을지도 모른다 미션을 완료하는 것을 잊지 마라 시스템은 무자비하다 이번에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 나는 내 팀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플레이어는 정찰을 위해 혼자 행동할 수 있다 어쨌든 내가 두 마리 좀비왕을 맨주먹으로 물리쳤잖아 내 논리는 타당하다 그건 그냥 정찰 미션이다 상황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자 왕보는 시스템과 대화한 후에 말했다 사일링 더 이상 정찰 임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나 혼자 가고 싶어 혼자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너무 위험해 정찰이란 것이라면 혼자 가는 게 충분해 더 많은 인원이 있을수록 위험이 증가해 왕보가 맞아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이 상황을 부담스럽게 만들 뿐이야 왕보의 능력이라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어 왕보가 지지해주는 자오샹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오샹 너는 나를 이해하구나 자오샹이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며 왕보는 속으로 웃었다 하하 그녀의 부끄러운 모습이 정말 귀엽구나 내가 정찰을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면 가도 좋아 필요한 장비는 무기고에서 마음껏 가져가 안전이 최우선이란 걸 잊지마 왕보의 입술이 격련하며 거의 미소를 감추었다 흠 내 장비는 그들의 것만큼 좋지 않은데 그래도 나는 그들의 물건을 사용해야 하네 그 후 왕보는 기숙사로 돌아와 모든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 혼자 정찰을 하겠다고? 뭐야 우리를 데려가지 왜? 너무 위험해 난 아무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빠져나가는 게 편해 샤오이에가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너는 얼마 안 된 동안 돌아왔고 이제 다시 나가려고 하잖아 샤오이에가 미안해 제발 나를 비난하지마 우리는 정말로 정보가 필요하고 오직 너 혼자 가는 것이 적절해 내가 결심했으면 그렇게 해 우리에 대해 걱정하지마 우리는 여기서 안전할 거야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외출할 계획이야? 3일 3일 안에 정보를 찾지 못하더라도 돌아올 거야? 좋아 그럼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랄게 장신의 그룹이 사고를 당했던 장소로 돌아가니 작은 슈퍼마켓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말 행운이야 우리가 약탈당하지 않은 슈퍼마켓을 찾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여기 있는 음식은 한정적이야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네 음식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어 먹으면 중독될 거야 부대장 빨리 먹어 좀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지 좀비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마 부대장 회사가 우리를 구하러 올 수도 있어 아니야 지금 우리는 회사에게 처치용이야 그들은 우리를 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누군가를 보내더라도 소용없어 그들이 우리를 찾을 수도 있어 그렇군 그리고 그 무서운 좀비 왕도 있잖아 우리를 찾는 건 어려울 거야 그냥 내버려 두자 조만간 우리는 18년 후 영웅이 되어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지 이 삶이 무의미하지 않겠지 죽기 전에 이런 괴물을 볼 줄은 몰랐어 인류의 미래에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 밤이 되자 왕보는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는 칠흡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뒤에서 십 같은 것이 튀어나와 왕보를 끌어올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6개의 빛나는 붉은 눈이 나타났다 왕보는 충격에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체 뭐야? 6개의 눈이 뭐야? 붉은 눈을 가진 생물이 왕보를 노려보며 반박했다 너가 나에게 묻는 거야? 나야말로 너에게 물어봐야겠다 분명히 내 외모는 인간인데 좀비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니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니 괜찮네 그 교류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으니까 아 낮에 그 거미의 기억을 연탐하고 나를 찾아냈구나 나는 그에게 기생하는 자식 기생체일 뿐인데 인류의 초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연히 너도 발견하게 되었네 나는 이미 천명이 넘는 인간을 소비했으며 나의 군단은 너의 위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하하 너를 먹으면 나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야 나를 먹겠다고 꿈꾸고 있다면 내 임무는 좀비 왕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모든 좀비 왕들을 파괴하는 것이야? 잔멸하려고 하는 거냐? 너 옆에 인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하하 너는 알아야 해? 인간과 짐승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나는 인간을 먹지 않으니 어떻게 내 종류가 될 수 있겠어? 흥 그것은 내가 인간의 살을 먹는 쾌락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인간을 먹는 것은 우리가 더욱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좀비가 인간을 소비함으로써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하 너는 정말 무지하고 순진하군 우리는 실제로 인간의 살을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능력 일부를 얻을 수 있어 더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정말 이후 인간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무의미한 노력이지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렸고 좀비의 개체수는 이미 인간을 훨씬 초과했어 왕보는 엄지손가락을 자신 쪽으로 올리며 말했다 그건 내가 그 전에 없었기 때문이지 너희들은 나를 처치하길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거구나 그럼 더 좋지 아니면 내가 너를 먹기 전에 그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할까? 거대한 입을 벌린 거미를 보며 왕보는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했다 너는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뭐 물론 너를 먹는 거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더 가까이 오지 마 커다란 구멍처럼 벌어진 입을 가진 거미가 왕보를 물어 삼키려 런드했다 땀에 젖어있는 왕보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앉아 외쳤다 나를 먹지 마 바로 그 후 그는 깨달았다 그저 꿈이었어 하지만 이 꿈은 너무 현실처럼 느껴졌어 다음날 아침 조상은 왕보를 당신이 사라진 도시에 가깝게 데려다 주었다 왕보는 차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여기서 나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조대장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왕보 정말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매우 위험해요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왕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물론이죠 예를 들어 당신의 조금의 격려가 도움이 된다면 아니면 사기 진작을 위해 사랑스러운 키스라도 하하 조상은 총을 올리며 물었다 이건 어때? 왕보는 땀을 많이 흘리며 서둘러 말했다 사실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왕보는 막 돌아서려던 찰라 자오샹이 갑자기 그를 불렀다 왕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보았고 자오샹은 예상치 못하게 그의 목에 팔을 감고 뺨에 입을 맞췄다 왕보는 깜짝 놀라서 중얼거렸다 자오샹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가볼게 너는 안전히 돌아가 자오샹은 당황하여 즉시 떠나고 싶었지만 왕보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오샹은 입을 열었다 이봐 너무 지나치지 마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왕보는 자오샹의 입술에 입을 맙췄다 자오샹은 잠시 주저했지만 곧 눈을 감고 수용했다 어느 정도의 침을 교환한 후 왕보는 만족스럽게 물러났다 자오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다릴게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을 위해 나는 괜찮을 거야 왕보는 먼 곳의 차를 바라보며 시스템에게 말했다 아이템을 공간에서 꺼내줘 그 즉시 왕보는 큰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질주하며 외쳤다 좀비킹 너희는 기다려라 도시안 경기장에서 거미갱의 보금자리로 이용되던 곳에서는 지금 몇 마리의 거미 새끼들이 세 개의 고치를 거미 군주에게 끌고 가고 있었다 고치가 찢어지며 세 명의 정찰 팀원이 나왔다 세 사람은 탈출하자마자 외쳤다 이 거미들은 너무 무서워 이게 어떤 곳이냐 그들이 주위를 돌아보며 상황을 살피던 중 거대한 거미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세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치려 했다 거미갱은 즉시 그들의 길을 막아섰다 거미 군주는 하나에게 다리를 내져지며 말했다 돌아가 너희는 도망칠 수 없어 다른 두 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부짖었다 아니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여자 목소리가 갑자기 말했다 손님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이 여기 오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거미 여왕의 입에서 우아한 모습이 나타났고 그녀가 천천히 나왔다 그녀가 나타나자 다른 모든 거미들은 경외감에 머리를 숙였다 누군가가 나타나자 세 사람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안도하면서 더듬거렸다 이 거미들이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있나요? 그녀는 그들의 주인 이 생물들의 정당한 주인일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죠? 세 사람 앞에 큰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실제로 그들은 나에게 복종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고통이 없는 파라다이스로 데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요 정말로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고 싶으신가요? 두 명의 동반자가 있으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다른 소년은 심사숙고하며 갑자기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다 이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침착해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나는 주인의 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느낀다 너무 뜨거워 다른 두 사람은 완전히 매료되어 그 소녀의 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외쳤다 잠깐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나를 여기 두고 가지마 나는 강한 남성 에너지만을 먹고 여자에게서 에너지를 모서더 아기 거미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떨고 있는 소녀 주위로 모여들었다 소녀는 더듬거리며 여기로 오지마 거리가 멀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주위를 기울인 거미들은 기다리지 않고 그녀를 향해 뛰어들었다 한편 왕보는 도시에 들어서며 도로가 매끈하게 뚫렸네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다 앞쪽에서 폭발 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 앞쪽에 장생이 차량 위에 서 있었고 좀비 떼에 둘러싸여 있었다 장생은 총알이 다 떨어졌고 총격으로 인해 더 많은 좀비를 끌어들여 더 이상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총 가방을 던져버리고 외쳤다 그러면 오라 장생의 호출에 반응하여 좀비 하나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장생은 철한 손바닥으로 좀비를 가격하여 날려버렸다 두 마리의 좀비가 그의 뒤로 기어올랐다 이르락 몰고 장생은 돌아서서 두 손을 강하게 쳐서 좀비들을 날려버렸다 점점 더 많은 좀비가 올라오면서 장생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다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그에게 달려오는 왕보를 보고 장생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왕보 왜 내가 왕보가 자동차 지붕 위로 뛰어올라서 빨리 운전해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나를 잡아먹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왕보의 차분한 모습에 장생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 너도 그들의 밥이었을 텐데 바보야 그 좀비들을 봐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 이 말을 듣고 장생은 마침내 좀비들에게 주목했다 이상하네 방금 전에 그렇게 공격적이었는데 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까? 왕보가 소리쳤다 서둘러서 운전해 그의 외침을 듣고 좀비들이 당황하여 도망쳤다 어느새 그들 주변에 좀비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좋아 이제 우리는 안전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순간 장생은 입에 계란을 가득 물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했어? 시스템이 알림을 주었다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왕보는 재빠르게 반응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흡스 내가 좀 지나쳤을 수도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설명해줄게 그 후 두 사람은 빈 창고를 찾아 불을 지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 요리를 할 수 있어 왕보 이제 말해줘 어떻게 그 좀비들을 쫓아냈어? 간단해 그들은 내가 한때 좀비 왕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나와 싸우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장성의 얼굴이 흐릿해졌다 그렇게 간단하다고 내가 직접 다시 보는 걸 믿지 않겠어 왕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군 쉽게 속지 않겠어 빨리 화제를 바꿔야겠다 음 나도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자매를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갈 계획이야? 안전할까? 그리고 100km 이상 떨어져 있잖아 나도 방법이 없어 나는 재고 팀을 나갔어 화 박사가 나를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 총은 어디서 구했어? 나는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발견하고 나서 숨겼어 나중에 필요할까봐 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너희 재고팀도 너무 무관심해 너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거지? 사실 나도 회사에서 꽤 많이 챙겨줬어 그들은 쓸모없는 사람은 기르지 않아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어 나는 한때 내 여동생과 함께 중심이 되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한 기지로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나는 이전 여건을 충족했지만 내 여동생은 조금 부족해 이번에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이렇게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하하 너도 다주처럼 여동생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구나 아 다주도 여동생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그들의 형제 관계는 매우 강해 아마도 종말 때문일 거야 그래서 둘 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가족이라는 말에 장생의 얼굴이 우울해졌다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사실 개인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 봉성은 본질적으로 심사숙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부모는 일찍 이혼했고 아버지가 우리를 키웠습니다 종말 이전에는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했지만 시각장애가 있어 시력이 나빠서 삶이 힘들었습니다 종말 후에 우리는 대다수와 함께 대피했습니다 그 시기에 아버지는 매일 음식을 찾기 위해 나갔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도 시각장애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굶주림을 견디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닭고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닭고기가 테이블 위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고 장생과 장신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여기 빨리 와서 이 닭고기를 먹어봐요 와 고기를 먹은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희들 먹어 아빠는 이미 밖에서 먹었어 장신이 웃으며 말했다 형 닭다리가 두 개 있으니 우리 각자 하나씩 가져가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장생아 너희가 먹는 고기가 있으면 너는 너의 동생에게 닭다리를 주는 법도 몰라? 그래 아빠 미안해 더 이상 닭다리를 먹지 않을게 장신 너 닭다리 먹어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탄산음료 한 병 찾아줄게 너는 스스로 마셔 어 과일 주스네 그렇게 오랫동안 마시지 못했어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내 동생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았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밤에 두 형제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텐트에 들어가 장신을 안았다 장생이 동생을 안으려 할 때 그는 빈 담요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장신을 몰래 텐트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장생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자라 아버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장생은 특별히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의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난민 캠프 바깥에서 한 남녀가 호화로운 차 옆에 서 있었다 와 여보 이 얼굴 좀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잃은 후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아 가져가 여보 당신이 원하던 거야? 아내가 외쳤다 장생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고 외쳤다 아빠 왜 그녀를 팔고 있는 거야? 남자는 찡그린 얼굴로 무슨 일이야? 아직 협상하지 않았나? 장신을 그 남자에게 밀어주며 아버지는 재촉했다 내 딸 이들에게 넘겨 내 음식을 가져와 여자는 빨리 장신을 감싸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심해 소중한 걸 다치게 하지 마 눈물을 쏟으며 장생은 달려가 외쳤다 아니 절대 동생을 그들에게 넘겨서는 안 돼 아버지는 장생의 얼굴에 세게 한 대 때리며 말했다 조용히 해 이제 내 차례가 됐어